완전히 미래 지향자 이사람 너무 실망하신거 아니에요? 모르겠어 안그래도 거기 근처 그쪽 사무실이라 한 번 놀러 가기로 했거든 같이 재밌는 것 좀 만들어 보자 하이 저 안쪽으로 왔어요 밸런스가 채팅창 빼고 형이 이렇게 가면 들어가죠 원경이 좀 좋잖아 전부님 왜 야쿠자 되셨어요? 아 맞구나 껍데기를 드릴까요? 껍데기 드리자 다 빼세요 네 앞에 드릴게요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이거 서윗? 서윗한 점? 빨대 콘돔 오오오오 서윗해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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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화상 화상? 화상을 어떻게 이거 용제 모터 아니야? 아니지 와이파이 안되서 해놓은거 아니야? 이게 여기다 와이파이 안되서 이게 이거 봐봐 이거 용제 모터 아니야? 이거 너무 작잖아 근데 작은 용제 모터 동글동글 코일같은거에 달궈진 코일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아이고 괜찮아요? 고기 굽다가? 네 아이고 고기동에서는 일상이야 구독 구독 감사드리고 고기동에서는 훈장이야 다 있어 반갑습니다 아우 좀 오늘 산미가 되게 강한데? 좀 텁텁한데 난 텁텁한데 약간 인도네시아 스타일 왜냐면 내가 이거 집에서 원두가 약간 인도네시아 나영씨가 가루가 느껴져 먹고 가라고 그랬어요 인도네시아 약간 좀 인도네시아 아니면 베트남? 비엔남? 약간 요런 스타일 느낌 왜이래 이거? 아니 괜찮은데 이거 먹고 먹고 했었던가? 아 가루가 느껴져 그죠?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음 좀 이상하죠? 까다로워졌네? 네? 까다로워졌어 그 사이에 왜이렇게 까다로워졌지? 그 사이에 어? 이래서 사람이 예민해졌지? 사람이 좋은걸 좋은걸 먹어보려고 하면 안 돼 그니까 한때기 뭔가 잘못된거 아니야? 잘못된거 같은거 아니야? 맛있어 난 산미가 좀 있는거야 근데 나쁘진 않아요 밥좀 시켜주세요 배고파요 밥을 시켜야됩니다 밥을 뭐 원하시는거 있으세요? 밥 밥 한식 밀가루 너 어때요? 좋습니다 밀가루 드시고 싶어요? 한식? 한식? 한식 그럼 떡볶이 시킨다고 쌀떡볶이 한식 어떻게 떡볶이 한식이야 떡볶이는 분식이지 가루를 안 만든거에요 그러니까 쌀이든 밀가루든 가루를 내지 않은거 가루를 내지 않은거?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응 이야 진짜 오랜만이다 아 이 홀가는 구원한 기분 다 쓴거에요 그럼? 탈고? 응? 탈고? 탈고죠 아아 언제였어요 언제? 지난주 수요일이었나? 아마 근데 왜 탈고했다고 막 그런거 안썼어요? 막 약간 원래 탈고하면 그런거 쓰잖아요 드디어 탈고요? 네 썼나? 혼자 오롯이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 그래요? 탈고한 기분을 새벽에 딱 탈고를 하고 밖을 탁 쳐다보면서 응 어땠어요 기분이? 하 끝이 났군 끝이 났군 끝이 났군 커피를 마시면 몇 년을 쓴거죠 이게? 2년 4개월입니다 2년 4개월 더 길었던거 같은데 아니에요 2년 4개월 2년 4개월 옷카페를 하는 때 음 아 사실 2년 4개월 걸릴게 아니었죠 얼마나 치면 사실 그렇게 걸릴게 아닌데 네 처음이다 보니 음 그리고 또 수많은 어떤 시행착오와 네 또 내부적 사정들과 네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나중에 어 이제 개봉이 아니라 뭐냐 하하 펄터뷰 펄터뷰에서 작가 인터뷰 나중에 이제 그거 나온 다음에 네 그때 제가 도라마가 나오고 나서 그때 한번 해주세요 네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할 얘기가 사실 되게 많아요 네 사실 지금은 너무 설레바림이에요 조용할 시기 네 지금은 제발 잘되길 기도만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우영우 계속거라? 못 써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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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영우 너무 우영 navigating 우영우 우영우 계속거라 하기에는 우영우가 처음완리 저 아득히 먼 오주의 나라로 떠났습니다 우영 talvez 난 충분히 될 거라고 보고 진짜 우영우 방송하는 데가 난 진짜 처음 들어본 데였거든? 뭐 E&A인가? E&A 아예 처음 들어봤어 KT에서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지도 않은가봐 이제 재밌으면 장땡인가봐 맞아요 네 삼계탕 드시죠? 초복 먹었으니까 삼계탕 먹자고? 만드셨었죠? 어 삼계탕으로 갈까요? 오 좋죠 네 제가 계속 생각했는데 가루 아니고 이거 이거 나왔어 삼계탕 너무 과하지 않아? 삼계탕은 근데 뼈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딴 거? 딴 거? 네 좀 뒷처리가 조금 그냥 초밥 어떻습니까? 그것도 깔끔하고 좋죠 그건 한식이 아닌데? 괜찮아요 그것도 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밥이 먹고 싶다 얘는 쌀이 먹고 싶다 네 쌀 쌀 알 쌀알이 먹고 싶다 알았어 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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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 거 특 특 왜 여기 초밥이 없지? 이리깐 스ci 숙 초밥이라 안써 보통 garment одном 막새가 있구나 DS 육회 비빔밥 이런 것도 맛잊잖아 싱스타이머리 비빔밥 reci 나 인제 본격적으로 살 빼야되요 사실 근데 내가 클라이밍을 가서 알아봤어요 네 클라이밍을 해보려고. 그때 한번 해봤잖아, 우리가. 진짜 제가 해본, 마일관에서 해본 운동 중에 베스트 3, 아니 워스트 3죠. 최악의 제일 힘든. 힘들어, 개빡세. 워스트 1위는 점핑 다이어트. 아, 그래? 네. 근데 아무튼 그래서 홍대에 많더라고. 홍대에 하는 데가 그래가지고 갔어요. 딱 갔는데, 딱 이제 사람들이 막 벽에 매달리고 하는 거야. 우와, 이렇게 큰 데가 있어, 송대? 막 이러고 딱 갔는데, 카운터에 가서 여기 어떻게 하는데, 내 위아래를 이렇게 훑어보더니. 훑어보더니. 벽탈몸이 아닌데, 약간. 그렇죠. 아, 이 사람. 뭐지? 이런 느낌. 이게 뭘 알고 온 거야?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왔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왜냐면 내 몸이 벽을 탈 수 있는 몸이 아니잖아요. 음. 그죠?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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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나 너무 괜찮아. 근데 우동이 분식인데,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홀토바다기보다는. 제 물론 이제 마음에, 스스로 약간 좀 느끼는 이제 그런. 자격지심. 자격지심이겠죠. 음. 나보다 몸이 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걸 봤더니. 어, 좀 날렵한 분들. 날렵한 분들만 있고. 분차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네.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걔가. 몸을. 살. 일부러 뺀대요. 잘 살라고. 하나라도 더. 몸이 가벼웠대요. 가벼웠대요. 이걸 해서 살 빠지는 게 아니라. 이걸 잘 하려고 살을 뺀다는 거야. 아. 그러니. 그러니까. 그런 운동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마치 이거는. 아. 수영 배우고 싶은데. 아. 수영. 이 몸을 가지고 수영 어떻게 배우지? 이러면서. 수영 배우면 살 빼려고 하는데. 수영을 배우려고 살을 빼. 먼저 빼고 수영을 배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수영복 입으려고. 수영복 입으려고. 수영복 입으려고. 예. 그런 느낌같이 느껴졌어요. 약간 좀. 아. 난이도가 있다. 그래서. 테니스를 배워볼까? 요즘 테니스가 엄청 유행이에요. 또.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테니스를 배워보려고. 제가. 갔죠. 갔는데. 일주일에 두 번 하더라고요. 30분씩. 응. 이걸로. 운동이 될까? 아. 빡칠 텐데. 땀이 빠질까?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30분인데? 그래가지고. 어.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근데 이제 시간이 정해졌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가려면. 아. 지금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나요? 아무 때나 가서 할 수 있는 게 또 아니잖아요. 네네. 선생님하고 이제 그 시간도 맞춰봐야 되고. 갑자기 또 막 변경하려면 좀 내가 또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 일단 알겠어. 생각 좀 해볼게요. 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한 게 이제 주지수입니다. 주지수요? 네. 주지수를 생각을 했죠. 주지수를 이제 사실 이제 그 양영순 작가님이랑. 오래 하셨죠. 양영순 작가님. 지금도 하고 있어요. 마인드시 작가님도 오래 하셨고. 그렇죠. 영순이 형은 지금 퍼플입니다. 보라색 밴드요? 네. 이제 관. 그. 채를 차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관을 차릴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규삼이 형도 옛날에 했었어요. 두. 생각해보니까 두 분 체형이 약간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런 약간 좀 이제 빵이 좀 있는 스타일들이. 그래꼬로만 스타일. 네. 그래서. 나한테 적극 추천하더라고요. 너는 주지수 형. 주지수 형 인간이다. 주지수 형 인간이다. 주지수 가면은. 거기서. 군침을 살살 흘릴 것이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일단은 이제 주지수를 좀 몇 분도 알아봤죠. 네. 그래서 이제 주지수를 이제. 추천하는 사람과. 네. 물론 이제. 비추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주지수라는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좀. 여자들도 많이 하잖아요. 여자들도 많이 하죠. 네. 그래가지고. 네. 여자 배웠던 친구한테. 네. 야. 주지수가. 어떻게 됐어? 오빠. 여름에 하는 거 아니야. 여름에 하는 거 아니야? 여름에 하는 거 아니야? 왜왜왜. 그러니까. 인간 혐오가 생긴다. 인간 혐오가 생긴다. 더워 죽겠는데. 더워 죽겠는데. 일단은 그라운드니까. 아. 그냥 상대방이 땀을 내가 먹는다고 생각하면 된대. 아. 땀을 먹는다. 그냥 땀이. 마치. 마치 정말. 폭포처럼 돌아왔을 때. 남의 땀이. 이야. 기한84 그 뭐야. 땀 먹는. 그. 땀 모으는 거 있었잖아요. 영상. 그거 주지수하지. 왜 굳이 막. 힘들게 땀 모았대? 그러게. 그리고 이제 막. 사람들 계속 돌잖아요. 네네. 돌다보면은. 돌다보면은. 이제 막. 도복 같은 거를. 여름에 특히 자주 빨아야 되는데. 네. 그. 신의 날 텐데. 신의 날 나잖아요. 그러면 나면 이제 그런 사람들 할 때 괴롭다는 거지. 함께 해야지. 냄새도 없지.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런 거를.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허들만 넘을 수 있으면. 너무 좋다. 라고 얘기를 해서. 아. 약간. 여름을 일단 지나가 볼까. 그러면은. 여름 지나고 해볼까. 주지수는. 이라고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아. 그럼 주지수보다. 유도를 한번 배워보면 어떨까. 왜냐면 유도. 유도는. 그라운드보다는. 오케이. 잡고 넘기는 끝나는 거잖아. 그렇잖아. 오. 누르기도 있고 조르기도 있어서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아. 근데 조금 달라요. 완전히 좀 약간 다른 게. 유도 같은 경우는. 업어치고 그냥 깔. 좀 이런 게 있잖아. 그렇지. 그냥 계속. 막. 잡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인식은 그냥. 잘 모르는 사람 인식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주지수는 관절기야. 관절기니까. 거의 누워가지고. 약간 게임을 하듯이 한다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배웠던 것이. 기술이 딱 먹히면 재미있고. 진짜 게임을 하는 것 같대. 그런 느낌이고. 유도는 그냥 한 방에. 팍 하는 어떤. 시원시원한 맛으로. 네. 하는데. 쓰읍. 내가 이제. 몇 군데의 커뮤니티를 봤더니. 나이 40대 중반에. 유도를 처음 시작해도 괜찮을까. 라는 글이 있어요? 라는 글들이 이제. 몇 군데 몇 개를 봤지.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그 관원. 그 관장님들은. 네. 너무 좋습니다. 막 추천을 하잖아. 어. 그러면 이제. 실제로 했던 사람들은. 쓰읍. 관전이 괜찮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거 손모. 40대 중반 돈은 돈 아닌가요? 그. 옛날에 그 있었잖아요. 그 얘기. 뭐. 게이 커플이 변호실장 갔는데. 그 돈은 돈 아닌가요? 하라고. 결혼식. 그렇죠. 그래가지고. 근데. 약간 조금. 유도는 근데 좀. 호기심이 가긴 갑니다. 네. 유도. 근데. 유도를. 이제 관원을. 슬쩍 한번. 동네에 있는 게 가봤어요. 네. 슬쩍 봤어. 죄다 만두기야. 그래서. 그래서 슬쩍 봤다가. 네. 만두기 생기면 좀. 10위 덜 붙잖아요. 뭐가. 10위요? 네. 만두기 장착하면. 저는 살면서 한 번도 10위를 붙어본 적이 없어요. 더. 더. 형한테 누가 걸러. 나는 외국에 나가도 10위를 붙어본 적이 없던 것 같아. 더. 더 할 수. 그리고 만두 광고 섭외도. 비비고. 귀에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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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우리. 우리 다음 주에 나오는데. 네. 만두기 얘기. 아 그래요? 네. 이렇게 해서. 골랐어요? 그런데 너무 안 할 이유. 모든 운동에. 골랐어요? 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지금 뭐 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뭔가 좀 운동을 배우기에는 살을 좀 빼야 돼요. 확실하게. 그런데 좀 재미있게. 재미없게 말고. PT 선생님도 기다리고 계시긴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PT도 하긴 할 건데. 좀. 재미있게 내가 좀. 에너지틱하게. 야 이거 너무 해보고 싶어. 재미있는 거. 이런 느낌으로. 재미있는 거 없어. 내가 봤을 때 운동을. 이쪽으로 놀러 오세요. 놀러 오셔서. 오타쿠에서. 재미있는. 진동이란 없어. 기무라 오타쿠야 씨 아니세요? 오타쿠야 씨이면 오타쿠 해야죠. 탁구 배워 너? 아니요. 형 해야지 같이 하지. 아 나. 할래? 오타쿠 근데 여기로 와야 돼. 진짜? 아 오면 되지. 기무라 오타쿠야. 아 오면 되지. 그럼 같이 하죠. 그럴까? 왜냐면 탁구가. 요 앞에 오타쿠가. 잘한다. 그래? 어 나 탁구도 괜찮아. 탁구야 한 말 없습니다. 탁구도 땀 줄줄 나지. 탁구도 땀 줄줄 나지. 재밌어 재밌어. 그리고 일단. 처음에 너무 재미없다는데 이게. 계속 이것만. 이것만 해가지고 재미없다. 처음에. 기본기 때문에. 근데 같이 할 사람이 있으면 재미있다. 이것만 버티고. 그치 그치. 아 그 정도 버틸 수 있지. 그럼 탁구대 진짜 사죠. 나중에. 처음에 탁구대 훌차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 재미없는 게 뭐냐면 탁구가. 응. 서로 랠리가 안 되잖아. 자꾸 주워야 돼. 맞아. 근데 그래서 살 빠진대. 자꾸 주워야 돼서. 죽다가 살이 빠지는 거야. 그래서 재미없대. 처음에. 계속 랠리가 안 돼서. 갑자기 그 생각난다. 옛날에. 학생과학이라는 잡지가 있었어. 알아? 기억나? 네 알아요. 거기에 공술의 공수건가? 네. 발명한 공수건가. 만화가 딱 하나가 있었어. 있었어. 거기에 되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뭐였냐면은. 맨날 한 편이 에피소드가 발명을 하나 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발명을 할까? 막 기반의 발명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되게 살이 찌신 아저씨가. 나 살을 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했더니. 그 아저씨가 이제. 이제. 하아. 고민을 하는 거야. 하아. 먹어서 그러다가. 아. 좋았어. 하더니. 탁구공이 통통 튀어나오는. 네. 그냥 이제. 그런 기계를. 갖다 주는 거야. 이게 뭐냐. 이 공에. 특별한. 그. 성분이 있어가지고. 이 공의 냄새를 맡으면은. 살이 빠진다라는 거야. 사실상 원리는 뭐냐면은. 공이 튀어나오면 주워야 되잖아. 줏다보면 배가 살이 빠지니까. 아. 그 원리로 만든 건데. 이 아저씨가 사장님이잖아. 그러니까. 한 얼마 있다가. 살이 안 빠진다고.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어. 그럴 리가 없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그대로인 거야. 그래서 왜 이상하다. 그래서 딱 가서 봤더니. 밑에 있는. 비서가. 갖다 주면은. 냄새만 맡고. 냄새만 맡는 거야. 비서가 빠져. 비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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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한 추억이네 비서. 그의 비서를 아직도 기억이 나요. 대박이다. 잘 그렸다. 그러니까. 무슨 분이 누구지. 나 너무 궁금하네. 크로스핏 추천하시는 분도 계세요. 크로스핏. 아. 크로스핏. 저거 뒤져. 저거 진짜. 크로스핏. 괜찮나. 극한 아니야. 극한. 순환운동이잖아. 그러니까 빡센거. 나 옛날에 헬스장에서 조회시켰거든요. PT 받을 때. 진짜 나. 하늘이 노래지는 줄 알았어. 막 그. 캐틀베이 스윙을 막 하다가. 유격 유격 유격. 이거 해. 이걸 하다가. 또 막 이렇게 막 점프하는 걸 막 하다가. 또 막 버핏을 막 하다가. 계속 굴리는구나. 엄청 무거운 농구공 같은 거 있거든. 계속 굴려. 그걸 또 막 벽에다가 막 던지고 받아. 근데 그걸 왜 추천하는 거예요? 어? 왜 추천하는 거야? 형. 죽이려고. 그럼 내가 가겠냐고. 두 번. 한 번 하거나 내가 두 번째로 가겠냐는 거야. 재미가 있냐는 거지. 그만큼의 갈 정도로. 뭐가 있냐는 거지. 오타쿠. 근데. 내가. 검도도 사실 생각했어요. 왜냐면 내가 검도를 배웠으니까. 고등학교 때. 검도를. 그래도 한. 1년 몇 개월을 했어요. 사실 1년 몇 개월 지나면은. 사사키 코지로. 그때. 왜냐면 모래시기가 열풍이었습니다. 이정재. 그래가지고 그때 검도가 개열풍이었어 우리나라에 진짜. 그래서 저도 그 타임이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때 이제 검도장을 다녀서 사실 1년 정도만 지나면은 단을 따요. 1단을 딸 수 있어요. 거의 1년 지나면 거의 다 따. 근데 심사를 안 받으러 못 가면은 못 따요. 타임이 못 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의 한 1년 6개월 정도는 다녔던 것 같은데 단이 없지. 남은 게 없구나.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장별로 이렇게 시합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실력은 있어. 단급이야. 아. 낭인이구나. 낭인. 그렇지. 실력은 단급이지만 캔신 캔신. 그런데 급이 급이란 말이야. 근데 도장 이 검도 대회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약간 킹오빠처럼 내가 이기잖아요. 그럼 다음 해가 와서 또 붙는 거야. 그러니까 막 남아있어. 남아있어. 이힘에 남아있는 거야. 오래야 즐길 수 있어. 사람은. 또 붙고 하는 거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막 애들이 쫙 대진을 하잖아. 그러면 이제 보통은 뭐 단을 뒤에 놓고 뭐 단급을 뒤에 놓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딱 우리는 이제 초반에 이제 깔을 때 일단 나를 초반에 넣는단 말이야. 처음에. 어. 처음에 넣는단 말이야. 어. 님도 없는데 이 정도야? 이 정도면 저쪽은 뒤에는 더 세다는 거야. 그럼 이제 상대방도 딱 보면서 저쪽은 이제 급들을 앞에 놓고 뒤에 단을 보통 놓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하면서 하는데 거의 내 손에서 그분 다 낭인선에서. 아. 낭인선에서. 그렇게 다 가는 거지. 아. 그때쯤 날렵했거든 또. 캔실. 그랬죠. 님도 없는데. 그래서 일부러. 그래서 일부러 내가 단을 안 땄어. 아. 그 큰함이 있어서? 어. 그게. 악춤이네. 악춤이. 아. 아니 단이 뭐가 중요해. 괜찮아요. 그냥 이기고 싶은 거지. 같은 급에서는. 조금만 더 했으면 책도 썼을 텐데. 명확이네요. 막. 무야모토. 아니 미야모토 부사진. 미야모토 부사진. 그것처럼. 근데 이제 거기 내가 그만둔 이유가 뭐였냐. 거기에 되게 마음에 드는 그 학교 후배 여자애가 있었어. 아. 여자애가 있었군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한테. 학교 후배 여자애 패는 마. 어? 패는 마.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시간대가 달랐어. 아. 근데 그 친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내가. 종이학을. 종이학이요? 어. 저는 종이학하지 말라면서요. 저는 연애 월드컵 때. 최악의 선물. 아니 이게 그 원인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아 그 때 이후로? 이게 리미트가 18세 이전까지입니다. 아. 18세 이전까지는 종이학 가능해요. 근데 이후는 절대 금지. 그때 그때 종이학을 한 뭐. 거의 한 몇백 마리 접었겠죠. 네. 거기다가 해가지고 발렌타인데이는 그때 했던 것 같아. 그 친구한테 전해달라고 이렇게. 권장님한테. 아. 내가 너무 바보 같았던 거야. 그걸 준 거지. 내가 직접 줘야 되는데 전해달라고 해준 거야. 다음에 갔더니 권장님이 다시 고스란히 나한테 준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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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그러니까. 아. 아. 나. 그만 두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진 마음에 망신당해서. 나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거기를. 못 가잖아. 갈 수 있어? 나 그 정도 철면피가 아닌데. 종이학은 좀 풀어줬어요? 종이학 왔다. 뭐 이렇게 되는 건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일단은. 그래서 이제. 못 다니겠어요. 못 다니겠어요. 근데 못 다니는데 사실 호구가 있잖아요. 내 거 호구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호구네. 호구를. 다시 가지러 가야 되는데. 가지러도 못 가겠는 거야. 비싸 비싸잖아. 혹시라도 마주칠까. 어떻게 해. 칼도? 아니. 검은 갖고 다니니까 상관없는데. 이 호구를 놓고 왔죠. 아이고. 검은 제2의 그 생명? 아니 검은. 제2의 복수. 검은 들고 다니는 맛이 있어. 아 이렇게 뒤에다가? 그냥 그렇게. 저희도. 이게 뭐 이렇게. 싸서 다니지 않아요? 싸서 다니는데. 싸서 등에 이렇게 매고 다녀거든. 오. 괜히. 괜히 기분 좋거든. 들고 다니는. 뭐 또 호신도 해야되고. 그치? 왜냐면. 검 다 병원하는데. 막. 최악의 상황인데. 할 게 없잖아. 정웅인처럼. 맨날에 그. 주사부위체 정웅인. 검 있으면 개 센데. 검 없어. 검 없으면 약하잖아. 맞아 맞아 맞아. 아니 그. 죽도야 죽도. 죽도죠. 죽도를. 다들 그냥 들고 다니더라고. 나도 들고 다녔지. 매고 다녔지. 그때는 그냥 그게 유행이었으니까. 종약 낭인. 종약 낭인. 쓰러진 다음에 종약 뿌리고 가. 시체 유행. 근데 지금은 하지 마세요. 저 선배의 만화가 형이. 건강을 챙겨야겠다 해가지고. 아 근데 검도. 40대 중반에 검도 시작했는데. 하자마자. 여기 인대가. 나가. 나간 거야. 그래서 만화를 못 끊이게 됐어. 나도 그래. 나도 왜냐면 여기가. 만화 오래 그리려고 시작했는데. 햇빛만화 받아서. 햇빛만화 받아서. 근데. 나도 검도. 검도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지금쯤 괜찮은데. 여기가. 이만큼 부어있어. 아. 왜냐면 손목을 맞거든. 이렇게. 아 여기를 맞아서. 탁 손목 맞으면은. 아파. 진짜 아파. 여기가 쫙 이렇게 부어. 그럼 막 아프면. 손목은 때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야 손목이 있어. 그 데미지. 손목이 있어. 그러니까 손목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지. 손목. 그럼 손목만 때리지. 그럼 손목이 약점이구나. 손목만 때리지. 손목을 때리는 이유는. 여기 검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못하게. 그렇지. 검을 떨어. 그러니까 이제. 잘한 사람 봤을 때. 아프면 이거 잘 안 되고.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정말. 손목 탁 맞았는데. 손목을 탁 맞으면. 순간적으로 손이 탁 힘 빠지면서. 좀. 검이 툭 떨어지거든. 치욕적이야 치욕. 진짜. 진짜 최악이야. 진짜. 내가 봐도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다른 관이랑 같이 이제. 대련을 할 때는. 툭 떨어뜨려. 일부러 손목만 올 애들이 있어. 치욕 느끼게 하려고. 얘네들 완전히 이거 오늘 이거 하나 해가지고. 일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손목 머디. 이렇게 가. 아 그렇지. 손목 머리 하려고. 손목 머리 하려고 하자. 야악! 소리도 막 이래. 아악! 이렇게 미친놈처럼. 아 자기만 아는 말을 해요? 그렇지. 자기만 이상한 방언 같은 거 막 해요. 아악! 근데 만약에 손목 해서 이렇게 딱 떨어뜨리는 게 있고. 이게 1번. 떨어뜨리는 거. 두 번째는. 머리 했는데 너무 아파서. 이렇게 무릎을 꿇어요 갑자기. 저희도 모르게. 이런 거야. 뭐가 더 수치스러운 거예요? 무릎을 꿇을. 근데 죽도가 머리 맞잖아요? 네. 머리 맞으면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호구 때문에? 호구 때문에. 근데 보통 진짜 잘하면 뭐가 아픈지 알면은. 탁 맞잖아요? 그러면은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은. 옆에서 봤었을 때. 검이 죽도가 휘어가지고 뒤통수를 탁 때려. 이렇게. 이렇게. 퇴직처럼. 감아 감아. 그래가지고 잘하는 사람한테 맞으면은. 뒤통수가 아파. 호구는 심지어 뒤는. 깨끗해. 무광비거든. 그렇죠. 여기는 그냥 천이잖아요. 어어. 그리고 여기가 쫙 휘는 거야. 그럼 검 떨어뜨리고. 아. 이거랑 뭐가 더 수치스러워. 검 떨어뜨리고. 그래. 수치스럽지. 왜냐면 여기 맞아도. 솔직히. 진짜 잘하는 사람한테 맞잖아요. 시원해. 시원해. 그게 아니라. 권장님한테 할 때. 확 지나가. 그냥 권장님. 덩치가 지금 나만 해. 근데 권장님이 진짜 빠르거든. 제비야 제비. 딱 지나가면은. 딱 지나고 났는데. 아아. 진짜.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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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한번 쑥 지나가잖아? 그러면 솔직히 몸을 돌릴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빠른 사람들은 막 움직이면서 팍 치거든. 그러면 지나가면 사각으로. 그럼 잠시 있다가 아아! 온몸에 아아! 옷 다 벗겨져 있고. 그런 식이야. 아 이게 너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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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호기롭게 호기롭게 하는 아아! 아아! 그렇게 돼 진짜로. 근데 그게 맛이야. 그게 맛이야. 무슨 맛이야 그게? 그게 검도에 뭔가 짜릿한 맛이 있어. 관광석화 맛? 어. 근데 이제 검도할 때 제일 열받는 게 뭐냐면 초보 애들이랑 대련할 때 제일 열받아. 왜요? 왜냐면은 검도가 호부가 보면은 팔도 보호대가 요속도 시작하거든요. 그럼 여기는 사실 난 살이거든. 호기 살이죠. 여기는 살이 맨살이야. 그러면 막 때리다 보면은 초보 애들은 요런들 때려. 아아! 아아! 여기를 때린다고? 여기를? 빈틈을. 드럽게 아파. 그래도 허리도 이제 허리 옆에 호구를 칠 때 허리를 탁 친다가 호구를 탁 때린단 말이야. 옆구리는 또 비어있잖아요. 근데 옆구를 보면 호구 옆에 사이에 요런데가 있어요. 호구 옆에 요런데. 이어지는 부분. 이어지는 부분. 여기는 맨살이거든. 그쵸. 요기를 때려 허리를 때려. 틈을 찌른구나. 그럼 상대방이 넘어지니까. 근데 이제. 재미. 어린애들. 유치원이나 이런 애들이 울면은. 그런 애들은. 재밋다고 때려. 아니면 어른들이 아파하잖아. 반응이 있으니까 반응. 내가 먹히잖아. 내가 먹히잖아. 그러면 좀 맞다가. 처음에 하다가. 뺏어. 가까이 같이 뺏어. 머리 총 때리면서. 야. 야. 거기도 하지 말랬지. 하지 말랬지.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전화. 엄마한테 전화. 이상한 아저씨가. 자기 갈궜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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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 딱 입은 거 되게. 무섭잖아요. 그렇지. 얼굴도 잘 안보여요. 맞아. 근데 막 이러고 있으면.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뭐예요? 또 검도를 할 때. 예를 들면은. 기합을 한단 말이야. 아아악. 미친 놈들. 별 미친 개. 무슨 이소룡이야? 별 미친 기합을 다해. 막. 어쩔 때는 막 이제 그. 가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딱 나오잖아. 그럼 시작할 때 막. 자. 시작. 하면 갑자기. 막. 혼자 막 기합을 넣고. 근데 어떤. 진짜. 호랑이 같은 소리를 어서. 성대 공사를 하는 거야. 성대가. 이러는 거야. 근데. 정말. 너무 당황스러워. 진짜 호랑이가 들어있나? 너무 오버하게. 안에서 끌어올라간. 아아 그렇지. 상대방이 당황을 해. 그때. 아 기술이네. 그것도 기술이었다. 음공 음공. 와 저거 당하지 말라고. 호랑이 당하지 말라고. 호랑이. 어. 그래서 집에서 유튜브로. 호랑이 소리를 계속 듣고 나가야겠다. 형은 약간 어떤 스타일이었어요? 형 기합은. 나? 나는 처음에 아자였어 그냥. 아자! 그랬더니. 아자로 하랬어. 아자! 그래서 아자! 이랬거든. 아 그것도 가르쳐줘요? 아자로 하라고. 왜냐면은. 처음에 호구를 안 쓰고 시작시키거든. 네. 그럼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아 그렇지. 호구를 쓰면 잘 나와. 왜? 얼굴이 가려지니까. 그렇지. 수치심이 사라지. 그러니까. 호구를 벗으면 다들. 기합을 생각보다 많이 못 내. 아자! 막. 아아! 이래서 사람들도 다시. 다시 아자가 돼 또. 아아. 하면은. 이게 돼. 호랑이 아저씨. 호랑이 형님. 이거만 쓰면 다. 익명성이 그래서 무서운 거야. 그렇군요. 익명성이란. 댓글로야 그냥. 형은 이미 그때 인터넷 세계에. 그. 익명제의 어떤. 특성을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죠. 호구만 쓰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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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안 들었어. 그렇게 안 들었어. 그렇게 안 들었어. 그렇게 안 들었어. 얼굴을 보니까. 가리면. 누구보다 호전 되자. 벗기면은. 방금 했던 거 또 해봐. 또 해보라고. 그렇지. 못 해. 그렇지. 딱 심어. 그렇게 되더라구요. 관장님은 그냥 하던데. 몇십 년에 하셨으니까. 응. 그래도 진짜 이게. 유행이 지나서 그런지 모르는데. 검도장이 되게 없었어. 요즘에는. 맞죠. 진짜 찾기 힘들죠. 진짜 찾기 힘들고. 태권도는 요즘에 약간. 유행이 있나봐. 보육이랑 같이 많이 보내더라구요. 태권도는 오히려. 좀 지금은. 이제 막. 다시 그. 하고 있는데. 쿵우도장은 진짜 없어졌고. 그게. 쿵우도 진짜. 미디어랑 또 연결이 돼 있으니까. 옛날에 그. 중국무술. 홍콩무술 뭐 이런 거 많으니까. 그때 우슈 도장이. 관심. 맞아 맞아. 관심 있었잖아. 근데 지금 MMA가 많이 좀 보이고. 맞아요. MMA 도장들. 그. 그거랑. 그. 주지수. 주지수가 그. 종합격투기에서. 성적을 계속 내니까. 그렇죠. 배우더라도. 왠지 그냥. 어? 막히는 거 배우고 싶잖아. 그런 심리가 있잖아. 그니까. 아니. 카포에라도 사실상 다시 하고 싶은데. 카포에라. 카포에라. 그거 진짜 할. 다시 하고 싶지 사실은. 근데. 선생님도. 주지수를 배우기 시작하셔가지고. 아. 카포에라 선생님이요? 지금 주지수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종합격투기 도장으로 바뀌는데. 선생님도 섞여가지고. 선생님도 섞여서. 둘 다. 브라질이 종주국이죠? 그치. 그치. 브라질이지. 그렇구나. 아 그. 무동인이네요. 이제 보니까. 검도. 그러네. 주지수. 아니 저. 아니 아니. 카포에라. 카포에라. 카페에라. 밴할까요? 카페에라. 아니. 이걸 언급을. 아니 지금. 두 명이나 지금. 아니 그니까. 그걸 왜. 못 보셨는데. 죄송해요. 죄송해요. 밴. 카페는 이미 하셨어요. 근데 뭐야. 시즌2 해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맞잖아. 카페에라는 처음 하는 거 같으니까. 카포. 카페에라구요. 라면 꼰대 저기 시즌3 한다면서요. 어. 예예예. 합니다. 아 한다고 하더라구요. 어이 라면 꼰대만 시즌3에요. 왜. 언제에요? 뭐. 아직 이제. 아직. 제작진이랑 아직. 아직. 소통을 아직 안했습니다. 그럼 이제 좀. 스케일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보통 시즌3쯤 되면 이제 뭐. 스케일이 좀 커질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뭐. 외국 가는 거 아니에요? 어. 외국을 갈지도 모른다는. 그래요? 나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 아니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제 갈 때. 다 갔잖아요. 그. 그. CJ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CJ 막. 어. TVN에서 할 수도 있다는. 우리 제작진은. 티빙티빙. 그렇게 욕심이 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포함. 아니 근데 제작진 욕심이 없어도. 위에서. 아 먹힐 것 같다. 하면 이제. 하는 거지.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제작진하고. 저희 팀장님을. 팀장님은 너무. 이걸 좋아하시는지. 라면 건대가. 라면 건대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얘네 차를 보신다는 거야. 여러 번 보신다는 거야. 여러 번 보신다는 거야. 그래서 한 번은. 한 번은. 인사도 했었나요. 오셔가지고. 하. 그런데. 연배가 약간.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근데. 저희 PD님은. 팀장님이 좋아하는 게. 별로. 맘이 안 드나봐. 아. 귀찮아지. 일이 많아지니까. 일이 많다기보다는. 그냥. 그냥 싫어요 그냥. 그냥 그런 거지. 약간 그런 거. 약간 좀. 아 근데. 싫어하는 거 말해도 돼? 아. 이게 맞는. 같이 회식하려면 피하고. 아하하하. 회식하려면 자꾸. 자꾸 불러달라고 그러네. 팀장님이. 우리끼리 회식하라고 부르면은. 팀장님이. 회식하면 우리도. 나도 좀. 불러. 그러면. 아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런 느낌으로. 한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카드만 보내시면 안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좋아하니까 다행이다. 네. 감사하다. 그런 거 같아. 아 그러면. 그거. 이제. 그거 하시고. 이제 다시 또. 그. 그 뭐라 그러지. 출연 건이나 이런 것도. 다시 활발하게 또. 사실. 생각이 있으세요? 아. 이제. 아 근데. 이제 뭐 방송이나 이런 것도. 사실 이제 뭐. 그동안 다른 것들 때문에. 이제. 내 개인의 일 때문에. 네. 거의. 못 했는데. 이제 조금. 하면서. 사실 이제. 이것도. 다음. 차기. 얘기가 지금 들어오는 게 있어가지고. 아 그럼 또 다시 지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음. 아 그리고 또 내가. 희한하게. 딱 탈구하는 날. 네. 자고. 꿈에서. 준구 형이 나온 거야. 준구 형이요? 네이버 담당. 네이버. 웹툰 형이. 준구 형이 너무 생생하게 나와가지고 꿈에서. 웹툰. 갑자기 이러는 거야. 갑자기. 갑자기 나와가지고 준구 형이. 야. 야. 너. 너는 이제 웹툰 안 하잖아.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갑자기. 꿈에서. 그러면 갑자기. 야. 너 이제 웹툰 안 할 거잖아. 안 할 거잖아. 아. 웹툰도 안 할 건데 왜 나한테 연락했냐. 갑자기 이렇게. 이런 얘기가 오는 거야. 그러다가 너무 꿈에서. 아 형 그게 아니라. 형 그게 아니라. 어 새끼 했어. 깨면서 내가. 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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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땀 흘리면서. 어 형 그게 아니라. 옆에서. 쳐가. 오빠 왜 그래. 왜 그래. 어. 꿈이야. 최악의 악몽이야. 아직. 무슨 꿈. 끼리는 아니오. 오오오오오. 그래가지고. 야 이거 내가 바로 지금. 웹툰을 다시 하라는 건가. 중고 형한테 연락을 했죠. 그 중고 형이. 그 꿈 얘기 했어요? 얘기했죠. 꿈에서 형이 나와서. 아 이랬다. 따졌어 따졌어. 어 어. 봐봤다. 어. 그 뭘 하셔요? 꿈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지. 아 진짜요? 너 그거. 너 웹툰에 대한 구체의기 아직 있구나. 아. 아. 그래서. 아. 아 나 당연히 있지. 근데 웹툰. 웹툰. 웹툰 작가인데. 그렇잖아요. 웹툰에 구체의식을. 구체를 갚아야죠. 다시. 웹툰도 확인도 해야되고. 그러니까 좀. 지금. 아. 아. 사실 실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지금 다른걸 해야될 때 이제. 그렇군요. 근데. 너무 그립습니다. 뭐가 그립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놀고. 아. 막. 한량같은. 그러니까 한량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아 여유있고. 여유있고. 이렇게 막. 팀투부 나와서 막 웃고 떠들고. 막 이런거 있잖아요. 불안감없이. 이게 너무 하고 싶었어. 뒤로 쭉. 뒤로 쭉. 쭉. 이렇게? 네. 됐습니다. 그러면은. 형은. 개인. 유튜브는. 아예 안하십니까? 아유. 개인이. 어떡해. 내가. 아니. 다 있잖아요. 요즘에. 사람들. 하나씩은. 나. 됐어. 그런거 없어. 뭐. 육아로그가 될 수도 있고. 안해. 안해. 그런거 안해. 나 여기 나오면 되지. 여기서 하면 되지. 여기서. 나이 되잖아 여기서 이렇게. 아 그럼요. 그럼 그럼. 여기 좋은게 있는데. 왜 거기서. 셔터도 열고 하시고. 셔터 닫고 가셔도 돼. 아 그래도 돼? 알았어 알았어. 여기서 할게. 형수님하고. 보이라고 찍으면. 대박일거 같은데. 에이. 내 삶을. 나는 그냥. 요정도가 좋은거. 어저께 다이소가서. 해놨습니다. 좋습니다. 천원. 와 종지 이쁘다. 이야. 여기 점점. 이거 천원? 천원. 하도 여기 막. 놀 데 없이. 진짜 천원을 정말. 가치있게 썼다 너. 진짜 이쁘다. 진짜. 설거지거리를. 줄이기고 했으면. 난 이렇게. 살짝 기대서. 이렇게 찍어가면 되잖아. 여긴 안하고. 에비나이 캐러면. 설거지거리가 줄잖아. 아니. 그렇긴 한데. 알았어. 그래도 샀으니까. 3개를 했어야 됐네. 3개가 아니니까. 형이. 여기 뚜껑도 있네. 근데. 3개가. 뭘 3개가 아니었어? 아니. 요거 요거. 요걸 2개만 샀어. 난 이 뚜껑에다가. 잘 먹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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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그래도 이제. 가편집본을 좀 봤는데. 네. 어떤거요? 드라마요? 응. 어때요? 아. 삼. 이제. 1, 2편은 이제. 뭐. 그래갖고. 3편을. 그저 그니까. 이제 봤었는데. 너무 웃기더라. 웃겼어요. 재밌었어요? 배꼽 잡았어요? 솔직히. 어. 느낌 오는데. 약간. 웃기는 부분이 있어서 웃었어요. 오. 우영우? 우영우의. 우영우는. 우영우같은거는. 제가. 아. 아직은. 아성. 아성에 도전한다. 그니까. 물론 이제 혼자 만드는게 아니니까. 되면 너무 좋죠. 너무 좋지만. 하. 진짜. 사람들이 그냥 많이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제목은 고대로? 아니 그건 제 생각. 모르겠어요 아직. 진짜 역사가 아닐수도 있다고요 제목이? 아닐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재질의 역사로 가야지. 아니. 모르겠어. 근데. 그거는 이제. 하. 또 뭐.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신 분들이 알아서 정해주시겠지. 형이 제일 똑똑해요. 아니야. 아니더라구. 제가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더라구. 맞아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하. 지질의 역사 다음 제목이 있다면 다른 제목이 있다면 좀 정해 주시는 것도. 네가 정했잖아. 종량제 봉투. 거기 쓰레기들만 나오잖아요. 종량제 봉투로 해요. 초밥도 한번 드셔보세요. 밥이 있으니까. 이거. 잠깐만. 이게 없어요. 아. 이거. 여기다.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저 어차피 두 번 안 찍어서 같이 먹어도 될 것 같아. 그래. 그냥 여기다 하면 돼. 넷플릭스 드라마 종량제 봉투. 연어도 한번 드셔보세요. 그렇습니다. 하. 하. 근데. 이제 나도 나이가 있으니까. 예. 지금 뭐. 쉬었다 뭐하고 할 때가 아닌 것 같아. 흠흠. 지금. 지금 하기 바쁠 나이라서. 왜냐면은. 이거 제가 먹을까. 아. 이거 내가 먹을게. 어. 하. 하. 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네요 아주. 예예예. 아. 저. 이거. 밥에다가 이거를. 해놓는게. 너무. 아이디어가 좋아. 응. 요거. 밥에 이거 그. 초. 초를 해가지고. 절여서. 응. 이거 아이디어가 좋아. 쇼가 다큐를 봤는데. 원래는 이런 형태가. 그냥. 아니었다고. 하더라고. 응. 이게 뭐 많이 이게. 옛날에 어땠는데요. 옛날에는. 원래 이렇게 그냥. 더. 더. 절여서 했을땐 같았나. 벌써 삭혀서 했나. 그냥 여기. 그냥 이 생선 자체에다가. 초를 먹여가지고. 안 상하게. 응. 더 시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응. 보존이 목적이야. 응응응응응응응. 요즘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응. 음. 음. 맛은 그때는. 더 별로였겠다. 아. 별로였겠지. 흠. 원래는 뭐든지 그렇지 뭐. 흠. 부대찌개도 뭐 따지고 보면 그렇지 뭐. 지금은 이제. 마치. 전통 음식처럼. 얘기를 하지마. 부대찌개도 너무 좋겠지. 처음에. 그게 아니었으니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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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외여행 가고 싶다. 그러면 요약하자면. 형은. 응. 차기작을. 할거고. 응. 방송을. 응. 그렇게 막. 빡치게 안한다.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 그.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은. 지금 생각은. 그니까. 물론. 다 하면 좋긴 한데. 방송 같은 거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내가. 방송이 주업이 아니니까. 하기 싫은 거라든가. 내가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걸.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만약에. 축제로구나 시즌2가 들어와도 안한다. 아 맞다. 그거는. 그거는. 내가. 그. 암. 방송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이 있어도. 흠. 흠. 축제로구나는. 흠.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다. 흠. 흠. 한 번. 그니까. 정말 참. 그래. 그니까. 뭔가 재밌는 게 있으면은. 사실은. 재밌는 것만 하고 싶은 것 같아. 그니까. 재밌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잘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거. 이제는. 즐기지도 못하는 걸. 억지로. 가서 꽂아놓은. 볼처럼 마냥 있는 게. 보는 사람도 불편하고. 흠. 흠. 그치 않아요. 뭐. 하면서 뭐. 현타가 와요. 현타가. 안 와요. 흫. 저는. 좀 약간. 너무 괴려서 나가요 이제. 응. 괴려서 나가요. 괴려서 나가요. 가려서 나간다. 그래 그렇게 됐지. 엄청 괴려서 나가요. 그렇지. 엄청 가려야 hear. 현타가 올 일이 없죠 사실. 그렇지. 나도 이제 그렇게 된 거지. 나도 이제. 되게 가려서 나가는 데. 가린다고 가렸는데도 불구하고 현타감이 오는 느낌이 든다라는 게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되더라고 확실히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머리 두 가지 일을 못해 확실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거나 하고 싶은데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형은 심야신당에서 하나만 사라고 했잖아요 봤자고? 나 좀 재밌게 봤거든요 보고 전화하셨어 풍이형이 나한테 심야신당 또 이런 거 관심 많잖아 풍이형은 나가고 싶었대 나는 심야신당은 옛날에 구독서 보고 있거든 너무 힐링된 게 많아 그게 나도 그거 봤거든요 금쪽상담소에도 나오셨잖아요 정호근님이 이게 메커니즘이 나는 몰랐는데 너 뭐해?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래 자기도 모르게 뭐 4월에 뭐 결혼하겠어? 그냥 갑자기 갑자기 나온다 그냥 생각도 못했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본인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그게 나중에 맞으면 굉장히 책임감이 있나요? 뱉은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신다고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스트레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마음이 좋아서 나오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상담 받으러 온 사람들이 1년 내내 맨날 죽겠다는 소리를 듣고 사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피폐해지겠어 맞아 맞아 그렇지 난 보통 길이 아닌 것 같아 맞아 나는 이거 한 번도 누구한테 내가 상담이나 고민을 얘기해 본 적이 없어 아 그래요? 난 한 번도 진짜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 점을 보러는 갔어잖아요 그러니까 점을 보러 가는 것도 그냥 그냥 단편적으로? 재미삼아 가거나 약간 좀 그냥 궁금해서 가는 거지 내가 어떤 너무 고민이 된다라든가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 왠지 모르겠다 이런 걸로 해서 난 어떤 한 번도 누구한테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어지간히 생각해보면 다 고민은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알아요 대충은 그러니까 안 하는데 문제가 뭐냐 외로워 사실은 이게 고민을 해결한다는 것보다 이 얘기를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같이 공감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나한테 해주면 아 맞아요 사실 이게 이러면서 사실은 힐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도 난 그런 적을 해봤으니까 이 외로움이라는 거를 그냥 항상 그냥 막연히 아 나는 외로운 건 누구나 외롭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막연하게 그런데 이제 그 심야신당 같은 게 나온 걸 본 다음에 나도 같이 힐링되는 느낌을 받은 거야 저도요 아 맞아요 고민을 하면 저렇게 받았으면 되게 힐링되겠다라는 생각 딱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처음에 신당이라고 해서 신점이나 이런 게 약간 거부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그 프로들 몇 개를 봤어 이게 되게 좋은 상담 프로인 거야 그걸 떠나서 그냥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약간 신점이 약간 조금 거부감 있었던 게 신점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굉장히 센 문화들이 굉장히 막말을 한단 말이죠 되게 윽박지르듯이 막 한단 말이죠 화장 엄청 키메라마치 하신 분들 그래가지고 근데 정우근 선생님은 딱 수트를 딱 입고 이렇게 그냥 진짜 상담사같이 해주는 거야 그냥 방울만 들었어 근데 그게 요즘 트렌드네 실제로 현같이 느끼는 거 부담으로 부담으로 진짜 막 너무 무당스럽게 입는 게 아니고 편안하게 그냥 접근하기 좋게 그게 요즘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또 약간 사극도 좀 퓨전처럼 바뀌었잖아요 좀 부담들하게 현대식으로 섞여서 그런 것처럼 근데 난 사극은 옛날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모시는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이 좀 약간 시무룩하실 것 같은데 아 정통 정통복 입지 그거는 이제 신마다 탈 것 같긴 한데 요즘 사극은 좀 요즘 사극 왜 뭐가 한복이요 너무 좋아요 질이 옛날에 아니 옛날에 진짜 옛날 그 19세기 말 사진들 보면 그치 그냥 하얀색이에요 다 그렇지 그렇지 그냥 다 하얘 맞아 맞아 근데 지금은 어떻게 그렇게 총천연색 한복들 입고 나오지 그치 나 그거 그냥 다 하얗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 그건 어쩔 수 없어 응? 일본도 사극하고 중국도 사극하고 다 그런데 이뻐야지 근데 예를 들면 유럽 사극을 보잖아요 진짜 예를 들면 화장도 일부러 안 시키는 건지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는데 주근기고 뭐고 막 예를 들면 중세 시대에 노동자 계급들은 표현한다 그러면은 얼굴에 막 진짜 그냥 어 막 천연두 자국이 있고 그치 예쁜 여자가 없어 진짜로 여자들도 남자도 잘생긴 남자가 없어 정도 그렇게 나와 그런 식으로 좀 리얼하게 가는 사극들이 있잖아 예를 들면 레미제랄블 진짜 되게 막 와 진짜 그때처럼 고정을 했다라는 느낌이 들잖아 장르가 다르지 장르가 미지컬 리메드 브루블루도 장르가 달라 또 레미제랄블 같은 거는 사실 이쁘게 하면 안 되지 주제의식이나 내용 자체가 아 근데 레미제랄블은 보다 잠들었다 영화는 나도 근데 사실 그랬어 중간에 나도 약간 잠들었어 나도 약간 그게 왜냐면은 좀 너무 길어 주제의식이 있잖아요 이야기가 있는데 이야기는 사실상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클리셔가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건 없으니까 좀 졸리지 약간 근데 음악이 너무 좋아서 집에 와서 OST도 사지 집에서 막 들어요 와 하면서 또 눈을 감고 있으면 음악이 너무 좋고 관대의 몬 룩돈 룩돈 따다다다다다다 너 워시스 파이프고운 막 이러잖아 조베스 침투부도 보고 있으면 졸리잖아요 좀 비슷한 게 있네요 레미제랄블하고 어 레미제랄블하고 괴로 좀 같이 하는 게 있네요 그러네요 난 레미제블 길게 나오고 항상 노예일 때 잠이 들어서 일어나면 시장이 돼 있어 그 중간 과정을 모르라고 스포당해 스포당해 매번 스포당해 그 노래 뭐지 갑자기 레드 레드 앤 블랙이었나 레드 따라라라라라 블랙 따라라라라라 아 음악들 진짜 빙빙도라라 빙빙도라라 빙빙도라라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레드 앤 블랙 레드 앤 블랙 역부로 갔다 위대한 시민혁명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노래도 위대해요 이것도 위대해 물론 이것도 좋은 노래지만 요즘 맨날 그 애기 뭐야 그 이제 그거 하거든요 뭐야 애기체육관 애기체육관과 필수죠 필수죠 애기체육관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근데 모빌루트로는 안 돼요 그 애가 사실 모빌 음망은 따로 돌아 애기체육관 음망이 따로 나와 거의 뭐 서라운드 입착의 음향이에요 비트를 맞춰줘야지 DJ처럼 아 근데 그렇게 그렇게 하고 싶은데 두 개가 너무 달라요 박이 그래가지고 근데 얘 같은 발로 칠 때마다 소리가 나온다고 맞아 맞아 그러니까 어 진짜 혼란해요 애기체육관 없는 건 말이 안 돼 너무 좋아해 그리고 애기체육관을 눕혀 놓으면 만족도 최고야 그건 못해도 한 20분 15분에서 20분 정도는 자유가 생기죠 아주 자유가 생겨 그쵸 야 애기체육관이 진짜 효자더라고 그거 타이니모빌은요 타이니모빌은 그냥 타이니모빌 같이 틀어놓는다니까 타이니모빌은 여기다가 애기체육관은 여기다가 그러니까 더블로 더블로 이런 거야 지금 너무 정신 없는 거 아니에요? 정신 없는데 그렇게 한 걸 좋아해 그리고 이거 엄청 좋아해 이거 그리고 이거 엄청 좋아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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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티셔츠를 아 티셔츠 까만색 바탕에 흰색 라인이잖아 네 이걸 계속 봐 엄청 좋아해 실업책처럼 그래서 내가 이거 안고 이렇게 있으면 그걸 쳐다보느라고 근데 그게 치트기야 진짜 체육관은 근데 이제 옛날에 내가 재밌어서 저도 했어요 아기체육관을 아기체육관을 누워서 바로 치면서? 응 소영이 나와봐 나도 좀 할게 진짜로 옛날에 한 거 있는데 영상 남아있을 텐데 빼앗겠네 체육관을 아기체육관을 아기체육관을 많이 했어 막 그때 한 몇 시간 동안 했어 그래서 그 영상 옛날에 나영씨가 자기 블로그에 올렸을 텐데 그래? 넌 내기체육관하는 거? 하하하하 아니 그리고 운동영상으로 올려 얘가 낯을 진짜 많이 가리는 거야 응 벌써 낯을 가지더라고 아직 아직 100일 안 됐거든요 응 한 70일 정도 넘으니까 낯을 가리는 거야 응 내가 하루만 집에 늦게 들어가서 아침에 일찍 나오고 자기 전에 잔 후에 들어가니까 한 이틀 정도 하루만 좀 늦게 가도 얘를 못 보잖아요 네 다음 날 되면은 애가 딱 아빠야 그러면은 애가 고개를 보지도 않아 아.. 왜 이제 왔어 고개를 돌리고 고개를 이렇게 들리면 이렇게 응 한번 들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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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이 안 돼 와 날씨 진짜 맘이 가리는 거야 하루만 늦게 와도 그래서 딱 보면은 얼굴을 일부러 고정시키면은 표정이 삐죽삐죽삐죽삐죽삐죽 네, 이런 말 하긴 그렇구나. 무서워할 수 있어. 무서워할 수 있어. 맞아. 근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얘가 보니까 여자를 좋아해. 아니, 애기 특이야. 애기 특.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근데 남자는 약간 좀 이게 폭력적으로 느끼는 건지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좀... 그러니까 얘는 강아지와 똑같더라고. 친해지는 방법은 얘를 두고 좀 멀리서 얘를 신경 안 쓰고 그냥 앉아서 딴 거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얘가 근처에 있다가 이렇게 슬쩍 슬쩍 봐. 이렇게 봐. 관찰을 해. 한참 관찰을 해. 지 눈에 익혀. 그런 다음에 나도 한번 쳐다봐. 이때 중요합니다. 눈 마주친 다음에 먼저 돌리잖아요. 그럼 얘가 상심해. 그러니까 좀 쳐다볼 때 얘가 눈을 좀 마주치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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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오케이, 이겼어, 이겼어? 그럼 그때 이제 쓰이고서. 갑자기 달려들면 안 됩니다. 약간 그 어린왕제에 나오는 여우랑 친해지는 그거야. 맞습니다. 강아지처럼. 천천히.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앉고 이렇게 하면은 얘가 정말 잘 적응을 하는데 형도 귀엽다고 딱 끌어안는 순간에 그냥... 이렇게 하더라고, 이거. 형이 일정한 시간에 들어봐야겠는데요? 그럴 순 없고. 근데 거의 그렇게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걸 익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지금 한... 오늘 자로는 좀 기억력이 좀 더 좋아진 것 같아. 하루 정도는 기억해. 근데 이틀 정도 지나면... 플래시 메모리야.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좀 내가 상장을 할 테니까 기억력이 뭐... 이기 때는 너무 짧으니까 하루만 그래도 그러는데 지금 한 이틀 정도는 기억하더라고. 모를 척하는 거 아니에요? 아는데?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속내를 알아. 근데 그게 중요한 거 같아. 되게 서서히 친해지는 게. 응응. 갑자기 하면... 풋살도... 풋살도... 경기 막 열심히 하고 상대편하고 서서히 익숙한 다음에 이렇게 뛰어안는 거지. 맞아. 처음부터 아저씨끼리 안녕하세요. 그렇지. 그렇지. 같이 골도 넣고 화이파이브도 일단 먼저 좀... 하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딱 그거야. 애기들이 와... 왜 강아지랑 비슷한 게 저번에 이제 카더가든 씨가 강아지를 데려왔어요. 그 토크쇼에. 응. 근데 처음에는 얘를 위주로 막 이렇게 막 데리고 놀다가 이제 카더가든하고 얘기하면서 얘가 약간 찬밥이 됐잖아요. 그냥 우리 발밑에 어느 순간 쓱 와가지고 자더라고. 편하게 있더라고. 어. 되게 편하게 있더라고. 근데 걔도 그렇게 그냥... 맞아 맞아. 그래야 된대. 오라고 하고 막 이러면 부담스러워. 강용호 아저씨가 딱 할 때 항상 그러잖아. 강아지한테 항상 그래. 저 개... 자 저 안 보고 있어요. 자 멀리서 앉아있습니다. 이렇게. 응. 하고 주인은 손 한 번 맞춰보고. 자 제 손 이렇게 손 냄새에 묻혔죠. 이렇게 코에 갖다대고. 오케이. 나 주인하고 친구야. 이러고 좀 약간 멀리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응. 어 나 가까이 안 갈 거야. 아까 안 갈고 이렇게 앉아있을 거야. 한 다음에 이제 천천히 친해지니까 그 다음에 개가 친해지더라고. 이렇게 써나온 게 있다. 아.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음. 개랑 똑같아. 반복되는 침소리 있는 개를 놀라게 해요. 왜왜왜왜. 응? 유행이야 유행. 아 그래? 아. 어디서 유행이야? 아. 그. 그. 개 프로. 강영웅님이 하시는 프로. 무슨. 뭐죠 원래 원래가? 모르겠어요. 반복되고. 강조되는 소리는 개를 놀라게 하세요. 어. 그래? 그런 얘기. 그게 유행이야 그게? 그거를. 그. 그. 정성호 개그맨. 님이. 얼굴 모사도 하시잖아요. 응응. 강영웅님처럼 분장을 하고 나온 거야. 오. 그래서 강영웅님 상대모사를 하는 건데. 에스엔에에서? 네. 그때 대사가 계속 그거였어. 반복되고. 커다란 소리는 뭐. 근데 진짜 강영웅님들 또 나온 거야. 응. 그래가지고 둘이 계속 똑같은 말로 막 싸워. 응. 반복되어. 계속 반복돼. 아. 진짜 웃겼어 나 그거. 응. 콜매지네. 응. 박완규님도 나오셔서 세 명이서. 형욱 상국지. 형욱 상국지. 형욱 상국지. 반복되고 가. 쿠쿠. 양이 좀 많죠? 어 그러네 어우 배불러요 배부르다 초밥은 특을 안 시킬 걸 그랬나봐 아냐아냐 너무 좋았어요 특은 너무 좋았어 앞으로도 특시켜줘 특으로? 네 앞으로도 특시켜주세요 괜찮네요 여기 이거 다 먹고 이제 그거 할 겁니다 고민 상담 맞습니다 어 이게 내 건가? 내 걸 거예요 이게 형 거요? 응 내가 저쪽에 놓고 그랬어 이게 제 거 이게 내 건가 보다 응 고민 상담을 할 텐데 고민을 미리 받아놨습니다 몇 개 정도 왔어요? 엄청 많았어요 300개가 왔다고? 1년 내내 하루에 하나씩 하면 1년 동안 할 수 있어요 미쳤어 완전 좀 추렸습니다 뭐 중복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카테고리가 있을 거 아니야 취업, 연애, 진로 그런 식으로 다 나눠 놨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친구 관계 뭐 그래서 선정을 해서 읽어보고 한번 다섯 개 하겠죠? 응 그렇게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치우고 좋습니다 화장실을 좀 다녀 보세요 좋습니다 저는 괜찮다 먹었다 여기다 같이 하면 돼 깔끔쟁이처럼 모아놨어 이렇게 오오 아 깔끔쟁이네 오 깔끔쟁이 오오 미쳤고 깔끔쟁이 미쳤고 여기다 부어 여기다 부어 아니 아니 종지는 제가 먹을게요 오 종지 오오 미쳤고 깔끔쟁이처럼 버퍼 오오 내내기 한 타 이거는 다 여기다 넣어도 드세요 그냥 좋죠? 네 이거 매운물 있는 거 같고 세움을 넣어서 간장은 어떻게 재활용 하실 거예요 아니 안 하실 거예요 오오 재활용 네 하실 거예요 네 이건 간장을 넣으면 쓸 수 있지 그렇죠 해야죠 선생님 간장이나 땅을 팔아 간장이나거나 이게 에코야 이게 다른 게 에코가 아닙니다 에코 나한테 끌게 요거 요거만 저기다 쓰레기 거기다 버려주세요 앗 앗 다 딱 붙여버리 딱 붙여버리 딱 붙여버리 자로 3밀 우로 3밀 딱 붙여버리 오케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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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요거 풍요형 모자 딱 붙여버리 그리고 요거 끈 끈 끈지 버가 요거 컵 컵 물 여기 딱 붙여버리 물 물들이 어 물 좀 주세요 좌로 3밀 우로 3밀 스낵 싱 하나 둘 삼 넷 자놀 하나 둘 삼 넷 오여섯 칠 팔아홉 공 딹 당 이거 위에 이 뜯 수신호? 수신호도 기억나는데? 수신호 기억나요? 수신호? 1. 나 그거 안 배웠는데? 2. 3. 4. 이런 거 몰라요? 나는 8. 나는 정통 육군이었어. 정통 육군. 아이보병. 진짜 그냥 퓨어. 퓨어보병. 정통이지. 정통. 1111? 잠깐 외도한 적이 있습니다. 뭘로야? 유탄발사기. 유탄발사기? 살짝 달았어요. 중간 외도한 것 빼고는 정통이에요. 무겁기만 하고 힘든 거잖아요. 유탄발사기 달면. 퐁! 어떻게 썼더라?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수류탄을 기계의 힘으로 멀리 던지는 거지? 그런 거지? 네. 맞아요. 수류탄 발사기지. 근데 내가 그거 써보지도 않았어. 유탄발사기 갈기만 하고 갈 때도 훈련을 안 했어. 수류가 이제 손 숫자 써서 손으로 던지는 유탄이고. 맞아요. 맞아요. 발사기를 하는 거고. 그렇지. 퐁! 나는 그러니까 유탄발사기를 안 써봤기 때문에 나는 완전 정통 소총수지. 정통보병. 형은 뭐였죠? 운전병이요. 운전병? 아니아니. 풍이요. 저요? 정통보병이었어요? 정통이었어요? 병통 나왔습니다. 형은 여기서는 정통은 나밖에 없네? 정통꾼이네? 너 정통이 아니지. 왜? 나 정통. 정통 소총수. 후방 아니었어요? 저요? 전방. 아 전방이에요? 정통 소총수인 이유가 소총 말고는 딴 게 없어. 형은 소총도 쏘고 운전 다잖아. 정통은 저기 파주. 파주. 저기 파주 정도 이렇게 완전 임진강 이렇게 좀. 북한군하고 가까워야 되는데. 아 그 그걸로 정통이라고 하는데. 북한이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개성이 보였고. 보직을 소총만 쏘느냐 아니냐로 하는 거예요. 퓨어하다는 건. 저는 사실상 전방이 있었죠. 어디? 관광지 아니었어요? 관광지? 삼척? 삼척? 관광지 삼척? 삼척 놀러가고 싶다고. 왜냐면 해안으로 하면 이것도 경계잖아요. 해안으로 가면 이게. 삼척하고 놀러가고 싶어요. 아니 근데 전방이면 싫어요. 왜? 왜 싫어해? 뭘 어디 갔는데. 파주 파주. 왜 싫어하는 거야? 파주야? 근데 파주가 진짜 넓어. 파주. 파주 저기 맨 위에 탄연면이라고 있어요. 해일이 있는데. 거기. 해일이? 예예. 해일이. 해일이 좋다. 예예. 해일이 놀러가자. 해일이 제일. 프로방스. 해일이 볼 거 없어. 볼 거 없어. 본다기보다는. 옛날으로 너무 낡았어 이제. 아니 해일이 볼 거 없다고 해서 안 갔거든요? 네. 지나가다가 살짝 들릴까 그래도 해서 좋던데? 처음은 되게. 말만 듣고. 사는 사람 말 들면 안 돼. 사는 사람은 모르는데. 딱 가면은 재밌어. 건물들도. 그런가? 재밌는 거 많아. 나 그래서 미리 갈 걸 그랬다 이랬었어. 통일전망대는 한번 가보세요. 재밌어요. 통일전망대는 나이네 할아버지 따라 많이 갔죠. 할아버지께서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셨으니까. 맨날 가서 이렇게 확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어렸을 때 보니까. 뭐가 보이나? 통일전망대 가면은. 철조망 있잖아. 어? 이거 뺄 뺄 뺄 철조망을 한 15cm 잘라가지고. 액자에 넣어가지고 팔아. 팔아. 나 그거 느꼈어 그때. 봉의 김선달이 따로 없구만. 아아. 철조망 사실은. 계속. 그 뭐야. 계속 있을 거 아니야.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렇겠죠. 그거 쓰던 거? 쓰던 거겠지? 옛날에 그. 아 그럼. 베를린 장벽 무너졌을 때도 벽돌조각 파는 거. 근데 그거 다 팔리고 나면 일부러 좀 약간 데미지를 가해서. 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충분히. 아니면 이제 거기 앞에다가 살짝 꽂아놓고 다시 갖고 와서. 살짝 꽂아놔서. 살짝 꽂아놔서. 담궜다. 땅에다 담궜다 빼. 그치. 그건 해야지 적어도. 그 정도 성의? 어. 살짝. 샤부샤부하죠. 그 성의조차도. 사실은. 장담할 수 없어. 그 성의조차. 그건 해야지. 철조망 샤부샤부 한 번. 샤부샤부라뇨. 살짝 살짝. 살짝. 살짝 넣다가 갖고 와서. 그러면 이게. 거기 출신 되는 거야 사실은. 그럼. 그럼. 원래 그런 거야. 안 그러면 원산지 표기 그거지. 원산지 그 뭐지. 속이는 거지. 가상품도 좀 걸리고 그래야죠. 그거 아시죠. 뭐야. 국내산이라고 써있는 거 있잖아요. 외국에서 수입해갖고 와도. 국내산으로 바뀌어요. 맞아요. 그게 되는 거야. 국내산하고 뭐. 차이가 있는데. 말이 있는데. 국내산하고. 뭐지. 대장. 그거 뭐야. 유산균처럼. 파상풍균이 많이 들어 있어야 돼. 그래야 진짜. 파상풍균. 좀 오래 있어야 돼. 근까지도 거기. 마치 유산균처럼. 그러니까요. 100억 마리의 파상풍균. 그래야 진짜. 그때. 제가 또. 강릉 공비 침투사건 거기. 거기를 또. 군대로 또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퓨어. 보병으로서. 네. 근데 그 한참 후잖아요. 그 후에. 그렇죠. 98년이었죠. 강릉은. 97년일 거에요. 퓨어. 군인으로서 훈련을 하나도 안 받았어요. 유격 하나도 안 했어요. 퓨어 보병으로서. 아, 퓨어 경계만 하는데죠? 퓨어 경계. 자, 이제 뭐 고민 상담 쪽 갈까요? 슬슬 다 가볼까요? 가볼까요? 퓨어 경계. 꿀 빨았다고요? 꿀을 퓨어로 빨았어. 근데 진짜 나는 병특을 나오니까 군대에게 할 얘기가 없잖아. 훈련소만 갔다 온 게 다야. 병특을 하면 회사가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다만 그게 심정적으로 엄청 쫄리긴 해. 왜냐? IMF 터진 다음에 병특이 늘어나긴 했는데 IMF 여파가 아직 남아있는 회사들이 병특을 많이 지원해줬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야. 인정 못 받는 건? 병특을 3년인가 해야 되는데 2년 몇 개월을 하고서도 회사가 망해서 그럼 뭐해요? 그럼 갑자기 군대 끌려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군대 끌려가는 사람 내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병특 회사를 2년 몇 개월 동안 야근을 맨날 해가면서 진짜 날벼락이네. 물론 월급도 진짜 조금 주는데 그걸 하고 나서 끝났더니 그게 계산을 어떻게 차감해 주냐면 3개월을 군대에서 1개월로 차주나? 3대1로 교환비? 뭐 그렇게 해주는 거야. 옛날 동독, 서독, 마사크랑 똑같네? 하여튼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나머지를 군대에서 채우고 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조금 악용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회사들이 우리 회사 병특 되는 회사입니다. 라고 하니까 병특 지원할 사람들 해 놓고서는 얘네들을 한 5명, 6명 뽑아놓는 거야. TO는 한두 명인데. 그럼 얘네들한테 한 1년 동안은 그냥 시키는 거야. 인턴이. 쟤네들도 막 잡아내서 하겠다는 애들이 있어요. 막 돌려. 하다가 1년 동안 지르면 한두 명이잖아. 걔네들 경쟁을 하는 거야. 거기서 떨어지잖아. 그럼 뭐 하는 거야? 1년 버린 거야. 5년 다닌 사람도 있대.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 그리고 그거를 협박수단을 쓸 수 있겠어. 맞아. 너 너네 열심히 안 하면 우리 회사 망해버린다 그냥. 맞아. 우리 회사 망해버린다. 너 자꾸 열심히 안 하면. 왜 열심히 안 망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직도 뭐 병특 티오도 안 나오는 회사인데 우리 병특 거기 후배 올랐어 라는 것만 가지고도 사람들을 뽑는 경우도 많았고. 사장님. 전리 다 있었어. 이 새끼. 병특 이 새끼들 안 되겠구먼. 풀어가지고. 어? 폐업 신고서. 쓴다. 이 새끼들 본때로 보여줘야겠어.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군대를 가서 하는 것 하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한 이제 그게 있으니까 심정적인 쫄린 거 압박이 있는데 여태까지 얘기를 못 하잖아 또. 이런 얘기에 대해서. 그러면 군대 가지 뭐라고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할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상상해. 이게 압박감이. 이게 제일 재밌는데. 그러니까요.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요. 찐낭찐낭이 되잖아. 알지. 난 그게. 제 친구가. 그. 그. 뭐지. 그. 일하는 거 있죠. 그 병특이 아닌데 그 뭐라고 그러지. 제 친구. 상근. 상근은. 출퇴근하는 군인이고. 일하는 게 있어요. 고속도로. 그. 그런 데 있죠. 공사. 산불 예방 이런 거처럼. 그런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는 거 있는데. 어. 방위산업체. 방위산업체가 따로 있죠. 이거 했는데. 응. 맨날 하는 말이 나 만나면은. 응. 하. 병관아. 이건 사람이 사는 게 아니다. 야. 군대에서 휴가 나왔는데. 그래서 나를 잡고 그래. 왜. 그러니까. 야. 병관아. 죽이고 싶다. 그래서. 왜. 그러니까. 어. 미친놈들이야. 엄청나게 착취당하고 있대. 저희가. 아. 내 친구도 그러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모든 일이. 인간이야. 그럼. 거기 있는 인간이. 진짜. 이. 하면은. 왔다 갔다 해도. 지옥인 거야. 맞아 맞아 맞아. 그. 난 옛날에 몰랐죠.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군대 휴가 나온 사람한테. 그럼 그럼. 직업인 사람도. 내 친구 군무원인데도. 맨날 나오면. 만나면. 죽이고 싶다. 맨날.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점점 커지. 뭔가. 이게. 하나의 큰 덩어리가 돼가지고. 큰 어떤. 뭔가가. 이게. 네거티브한 어떤 에너지가 있어. 그러니까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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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대에 갖고 있는. 공통의 네거티브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야. 하. 아. 그래서 저는 이제. 훈련소에서. 이시연 씨가 동기였어요. 같은 소대. 그렇잖아. 네. 그때는 이시연이 아니었어요. 이. 보현이었습니다. 아. 그래. 연기하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기였어. 알동기. 같은 소대. 하. 나도 사실은. 병특할 때. 병특이 이제 가면은. 훈련소로 가잖아요. 가긴 가거든요. 사주훈련을 받으러 가요. 예. 대부분 나이가 많지. 그렇겠죠. 무조건 나이가. 거기 분대장보다 나이가 무조건 많아요. 이제. 그러니까 나이가 서른. 30살도 있고. 그렇겠죠. 뭐 이래. 나도 그. 나도 막. 하여튼 거의 한 20대 뭐 한. 중반이긴 했지만. 아무튼 거의 그때야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서 있으면은. 나보다 한참 이제 어린 동생이. 너 말 안 들을 거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뭐 세세에서 뭐하고 샀어. 이러는 거야. 그게 최대한 권위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치. 그치. 그런 거야. 쥐어짜서. 쥐어짜서 막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옆에서. 아닙니다. 아니 거기에. 왜 나이가. 많아도 왜 이게 바보같이 말이다 보니까. 거기 가면 그렇게 돼. 이게 바보가 돼. 아니. 사회에서 막 프로그래머 막 이런 애들이 다 들어오잖아. 막. 똑똑한 애들이 다 들어온다고. 병특한 애들이. 거기서 그걸. 딛고 올라온 애들이란 말이야. 똑똑한 애들. 다. 카이스트 나오고 서울대 이러는데. 장난 아니거든요. 그만 가지고서는. 좌양좌아먹고. 그게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그 오른쪽이야. 어디야. 정신 안 차려요. 왼발. 왼발. 왼쪽 오른쪽 몰라. 막. 막 이러고 있고. 막 코가 찔찔찔 나와가지고. 막 휴지도 하나밖에 안 줘. 4주 동안 있는데. 그래가지고. 손수건. 야 손수건 없어. 손수건 빨아쓰지 않았어. 손수건. 왜 이렇게 손수건. 휴지랑 두개 주면 안 돼? 손수건씨. 휴지를 하나 주고서는. 손수건 가지고. 그거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번들번들 해가지고. 손. 여기 소매가 이렇게 다. 번들번들 해. 코 막 닦고 앉아가지고. 기침은 또 왜 그렇게 나오는지. 거기 있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침이 멈추지 마. 거기서 친구가 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어디 있었어요? 저는 뭐 엔시. 엔시 다니고요. 다일리티야 다. 다일리티야. 어디세요 그러면. 저는 뭐 어디. 뭐. 그때 넥슨. 넥슨 다니고. 아 넥슨. 뭐 이런 거 있는 거야. 다 그런 사람들이 와 있는 거야. 거기에. 근데. 아침만 되면은. 아닙니다. 말도 왔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대화 특례에요. 훈련소 훈련소. 가면은. 진짜. 프로그램은. 진짜 똑똑한 사람 다 나와있거든. 근데. 거기서. 그러고 앉아있어. 그러고 앉아. 거기서. 갑자기. 딱 들어오더니. 야. 저녁. 기쌍. 기쌍. 갑자기. 어떻게 그러나. 누가 지금 여기서. 초코파이 누가 먹었어. 나이 서른에. 초코파이 먹어가지고. 초코파이 먹었다고. 초코파이 먹었다고. 자다가 깨워가지고. 갑자기 막. 돌라고 시키는 거야. 초코파이. 뜨면서. 하여튼 막. 이런 거야. 4조밖에 훈련을 안 받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이제. 한. 초반에 하다가. 한 3주 4주 지나면은. 이제 슬슬 이제. 이제 헤어질 때가 되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다 사회에 나오니까. 네. 그러면 이제. 분대장이 슬슬. 어. 그럼. 저기서 뭐 했어? 아. 풀어줘 약간.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목소리 약간 좀 이제. 뭐 했어? 뭐. 게임. 뭐. 프로그래머야? 그래? 뭐. 네이버? 네이버가 뭐 큰데야? 뭐. 아 그거 인터넷 하는 데야? 뭐 이렇게 뭐 이러는 거야. 이러는 거야. 그러다가. 아 그래. 어. 분대장이 그 사이에 나오고. 막 훈련 휴가 나오시면은.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술 사겠습니다. 음. 진짜 그리고 술. 진짜로 연락을 한 거야. 그리고 만났어. 밖에서. 같이 자기 만나고. 완전 동생이잖아요. 완전 개동생이지. 밖에서 만남. 술집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오는 거야 그러니까 오자마자 오자마자 태세가 어떻게 될까? 오자마자 태세가 진짜 딱 앉아있다가 잘 지냈어 야 야 이 사회물이 좋네 막 이런 거 가서 야 너 몇 살인데 인마 말을 높여 인마 군대야 인마 그러니까 어 어 어 아닌가 이게 아닌가 이런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밖에서도 말투가 그래 딴 데가 아닌데 우리한테는 이러더라고 어 어 이러는 거야 뭐가 뭐야 미친 인마 야 인마 형이야 인마 말 안 높여? 막 이러니까 어 형 어 그래 형 이러는 거야 그래 형이라니 인마 존댓말 인마 그거 하려고 불렀어 그거 하려고 불렀어 진짜 그거 하려고 불렀어 그런 다음에 막 앉아가지고 어 어 그래요 형 뭐 이런 거야 근데 보통 나가면은 알아서 그냥 좀 하는데 존댓말 하고 근데 휴가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아 그러니까 되게 텀이 짧았어요 진짜 우리가 나와서 한 다음에 되게 인싸다 그렇지 근데 약간 그랬던 거야 우리가 우리가 또 말 잘 들었거든 말 잘 들어요 병투기 애들이 착해 그래가지고 나오니까 이제 한 다음에 거기서 막 야 이씨 뭐 아프지 형이라고 부르고 인마 뭐 힘도 있으면 연락하고 뭐 휴가 한번 연락해 막 한 다음에 또 선물로 잔뜩 해줬지 또 아 그러니까 애가 또 막 울더라고 고마워요 형 고마워요 형 고마워 이 형들은 이제 밖으로 나가 나 또 군대로 뜯어가야 돼 씨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하 근데 거기에서 이제 병투기에서 근데 너무 모지리로 묘사한 거 아니야? 아이고 고마워요 형 물론 절반 이상은 여기서 되게 모지리 같이 제가 일부러 또 과장을 많이 했습니다만 하하하하 거의 이런 느낌이었어 왜냐면 같이 이제 병투기 나왔던 애들끼리 하하하하 그것도 추억이라고 그 훈련소 같이 받았던 이제 같은 애들끼리 맨날 그 얘기를 했고 하하하하 그럼 걔네들 지금 다 어디 가서 지금 뭐 기업체에 무슨 막 거의 헤드가 되어 있는 애들인데 하하하하 지금쯤이면 진짜 장난 아니겠는데요 하하하하 장난 아니지 하하하하 그럼 완전 쌩쌩 돌아갈 때 아니야 그치 거의 대표도 되게 많고 근데 거기서 같이 막 코 찰찌 흘리면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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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먹었다고 누군가가 누군가가 초코파이 먹었다고 하하하하 피까진 아니고 콧물 나는 전후 띄고 그랬던 그랬던 사이들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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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휴지중 있냐? 나 휴지 다 떨어졌는데 하하하하 나 똥 탈기 없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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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지를 왜 하나밖에 안 줘! 휴지를 보고 너무 안 돼. 휴지가 이 시대가 너무한 거 아니야? 가자마자 휴지 약탈당했어. 잃어버려. 아니 아무도 휴지가 없어. 나만 있는 거야. 나만 그 훈련소에서 가져온 휴지가 있는 거야. 비트코인이야! 휴지 하나가 갑자기 사는 거야. 휴지 하나가 엄청난 갑옷은 없고. 휴지 10만 남았어 진짜. 휴지를 그러면 이거를 살살 이렇게 피면 피면 또 한 번 나와. 닭종이 같이. 피면 나와. 심이라고 부셔면 안 돼. 급하면은 이게. 아이씨. 화장실을 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진짜. 아 나 진짜. 근데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 같아. 뭐야 이거. 똥은 닦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야 어떡하냐. 이거에 대해서 항의할 생각을 전혀 못해. 왜냐면은. 당연한 이거 어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전부다. 이 몇백 명이 전부다. 세뇌돼서. 세뇌돼서. 하나만 가지고서는 살아야 되는구나. 이거 어떡하냐. 나 이거 설사라도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이런 걱정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군인이. 아니 난 진짜 그런 반응이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덧풀백을 거꾸로 탁팍팍 타는데 휴지가 이렇게. 덩 떨어진 거야. 내 덧풀백에서. 덩 떨어지니까. 건너편 침상에 있던 병장이 이러고 있다가. 뭐야 휴지야? 딱 이러는 거야. 뭐야. 무슨. 뭐야 쟤 휴지 있어? 내무실 보스가. 내무실의 보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이라고 하는 거. 그렇지. 이게 지금 우리 내무실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가장 해결해야 되는 수건인데. 휴지가 등장해서. 뭐야 거기. 잠깐. 휴지야? 이렇게 해서 반응을. 반응을 보이는 거야. 보스가. 휴지가 뭐라고. 휴지가 뭐라고. 여러분 휴지가 귀하게 쓰십시오. 보스가 그럼. 지금 우리 어디. 어디든가는 휴지가 너무 귀한 그런 곳이 있어요. 지금은 안 그러겠지. 지금은 안 그러겠죠 설마. 이게. 그. 모르죠. 저는 뭐 요즘에 안 다녀봐서 모르고. 옛날에는 확실히 있었어. 지금 비대에도 있을 수도 있어. 그건 아닌가? 그럼 너무 좋겠다. 에어컨도. 에어컨 있겠죠. 에어컨도 있겠죠. 에어컨도 있겠죠? 에어컨 있나요? 너무 재밌다. 고민 상담이나 할까요 이제? 좋습니다. 비대도 있대. 그래. 있을 거 있어야지. 와 이걸 만들었어? 어쭈그리? 준비성 보소? 지금 장난 아니야. 지금 보면 되게. 유튜버야 유튜버. 뭔가. 약간 기업. 200만 유튜버. 기업이. 기업이 같아. 기업이. 기업이 된다. 기업 같아. 어설픈 기업같이 되고 있어. 이게 지금. 이게 200만 유튜버야. 아. 또. 이번에 사무보조님이 또. 신경을 써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거. 자. 침펄프. 고민상담소. 이게 추렸거든요. 한 300개의 사연이 왔는데. 좋습니다. 카테고리별로 좀. 어. 이 정도까지? 이야. 사진도 한번. 이거. 약간 좀. ppt 할 때 쓰는. 그런 이미지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피드백을 드린 거는. ppt로 만들자. 좋습니다. 길다. 하나 안 들어온다. 아. 어쨌든 이미지는 이제. 되게 ppt스럽다. 너무 좋습니다. 저. 나 이 사진 다 알고 있어. 저건 침펄 인물사전이고요. 이거는 저 그냥 이루고 있는 거고요. 요건. 형 그거. 동네사생활. 맞네. 그거. 런칭할 때. 기자간 다음에. 대박. 너 왜 이렇게 경력이 좋아? 그러게요. 여기 형은 여기. 요것만 이렇게 라인 따가지고. 많이 합성이 됐었어요. 요 사진은. 예. 요 사진은 저는 익숙하진 않네요. 나도 익숙하죠. 기자간담회 할 때였습니다. 기자 같아. 나도 익숙치 않은데. 풍요이 기자 같아. 왜 이렇게 말랐어요. 두때도 뼈 쪘다고 생각했던 건데. 돌아갈 겁니다. 좋아요. 운동화해서. 자 요렇게. 통계까지. 구글 통계. 구글 통계. 연애가 아무래도. 이거 뭐야. 이거 빅데이터야 뭐야. 4분의 1이 연애고. 4분의 1이 연애. 13%가 꿈. 꿈. 뭐 취업. 취업. 당연한 거죠 사실.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정말 이제 개개별의. 가족이 의외로 있네요. 개족. 가족 이야기가 꽤 많이 있네요. 꽤 많네요. 개족이 사실은. 사실은. 마찰이 많이 생겨질 만한 그거. 카테고리 때문에. 왜냐면은. 내가 선택을 할 수 없이. 세상에 주어지는 거라서. 맞아요. 그리고 사람이. 비슷한 사람끼리 싸우잖아요 원래. 그쵸 그쵸. 성격이 아무래도 부모껄을 봤기 때문에. 맞아요. 비슷해. 서로. 서로. N극과 N극. S와 S죠.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들이 엄마한테 막 이런 말. 너 닮은 자식 나와라. 그치. 악담이죠. 너도 한번. 너도 당해봐. 너도 당해봤는데. 그렇지. 근데 사실 할머니 닮은 거야. 어. 나는 한번 체험했으니까. 너도 한번. 똑같은 성격 만나서 당해봐. 맞습니다. 결국 당하게 되죠. 아무튼 이런거. 여러가지 막 쭉 있었는데. 카테고리 총 5개에요. 연애. 취업. 학업. 꿈. 기타.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골라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클릭하면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왜 이렇게 잘 만들었어? 미쳤어. 지금 여기 굉장한 지금 여기. 어설픈 회사같이 되고 있어요. 지금. 아니야. 이 정도면 대단한 회사지. 그럼 이것도 만들지. 룰렛같이. 돌아가다가. 탁. 아 그거 접목시키겠습니다. 그걸 하면 이제 프로그래머가 필요해요. 아 그래요? 프로그래머 또 뽑아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그래서 고등기가 어렵잖아. 그럼 프로그램 코딩은. 예. 한번. 일일성 외주로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생각은 해볼게요. 생각은. 자 좋습니다. 연애로 갈까요? 뭘로 갈까요? 일단은. 한 카테고리당 하나씩. 돌아가면서 하는거 어떨까요? 네 좋아요. 하나당 하나씩. 일단 쭉 훑어보고. 처음엔 연애로? 네 좋습니다. 처음엔 연애로. 순서대로 가보죠. 쭉 한번 보세요. 뭐 땡기는게 있으신지. 하나씩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은. 일단은. 연애는 뭐. 풍영 전문이니까. 풍영이 하나 골라주시죠. 땡기는거. 일단은. 음. 유교보이에서 벗어나고 싶어 해도 있네요. 이거 한번 가볼까요? 유교보이. 유교보이. 됐습니다.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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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 시간 연애를 하니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어려웠고 저 스스로 마음이 정리가 안 된 상태라 누군가를 새로 만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었더랬죠. 현재는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 평온 한 상태 생식의 욕구를 펼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고민이 시작되는데요. 저는 유교보이입니다. 원나잇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끼리 야스를 하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선색후사 이런 얘기도 당연히 공감하지 못했고 실제로 그래 본 적도 없었죠. 지금까지 살면서. 그러나 최근 두 명의 이성과의 연속된 something을 통해 저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녀 지원 업무를 나가게 되면서 알게 된 친구입니다. 지원 업무가 끝나는 마지막 날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퇴근 하고 뭐 하냐 끝나고 술 한잔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같은 팀에서 일을 하면서 업무적인 이야기만 나누었지 따로 사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그분께서 좋다고 하는 거예요 . 저는 혹시 남자친구 있어서 불편 하시면 안 먹어도 된다 얘기를 하니 그녀가 하는 말이 이제 헤어질 거라서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뭘까 무슨 의미일까 궁금했지만 생각을 멈추고 현재 상황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거리 두기가 끝난 시점이라 금요일 밤에 자리가 있는 술집이 없었고 30분 동안 거리를 같이 돌아다녔죠. 그러다 예약해둔 가게에서 연락이 와 이자카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자카야를 간 것도 그녀가 이자카야를 가야만 한다고 강조해서였죠. 은은한 조명하듯 술을 마시며 진부한 일 얘기를 하다가 연애 이야기를 시작했고 현재 남친은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첫인상 이야기를 시작했죠. 사실 저는 그녀에 대한 뚜렷한 첫인상은 없었는데 그녀는 아니었더라고요. 뭔가 fm같고 깔끔한 이미지로 호기심이 생겼다고요. 200자 이내로 요약해서 다시 보내주시면 안 돼요 죄송한데 그런데 흥미진진해. 그래요 흥미진진해 사실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살짝 확인 한 후 그녀는 술이 힘든지 이만 일어나자고 해서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났습니다. 분명 들어갈 때는 나란히 들어갔지만 나와서는 손을 잡고 허리를 감싸고 거리를 걷고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그녀의 자취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진한 포옹을 한 후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죠. 그리고 저는 그녀의 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교보이니까요. 그리고 이틀 후 오빠 나 정리했어 이제 괜찮아. 뭐가 괜찮은데 이 얘기를 듣고 일주일간은 진짜 연인처럼 데이트도 하고 연락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 후 일주일쯤 될 때 헤어졌던 전 남친과 다시 만나서 이제 연락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예스. 그래서 그렇게 끝났죠. 이제 이게 첫 번째 여자분이었고요. 두 번째 여자분 사이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짤보. 주말 강남 친구와 술을 먹다가 눈에 들어오는 분이 계셔서 번호를 땄습니다. 헌팅을 했죠. 다행히 서류 합격을 한 건지 번호를 주고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주말 동안 고민을 하다가 월요일에 출근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또 주말에 번호 물어본 아저씨입니다. 감사하게도 연락이 오가고 그날 퇴근 후 만나게 되었죠. 술을 먹으며 왜 번호 물어봤냐 왜 답장해줬냐 왜 만나주냐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치 형태의 바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그녀의 손은 제 허벅지 위에 있었지요. 잠깐 터치하는 것도 아니고 이야기 내내 허벅지 힘주느라 쥐날 뻔했어요. 어느덧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어 밖으로 나와 길을 걸었습니다. 길을 걷다 벤치에 앉아 앞으로 연락을 이어갈지에 대해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었고 연락하면서 알아보자 정하고 뭔가 아쉬운 발걸음을 옮겼죠. 차는 이미 끊겼고 집 가려면 택시를 타야 하는 상황 저는 유교보이니까 택시를 태워 그녀를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 후 다음 만남도 갖지 못하고 우리는 잘 안 맞는 것 같아 라는 카톡을 남긴 채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연속된 두 사건을 통해 이제 유교보이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전에 나가 아닌 달라진 나 진팔풍 아저씨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이게 맞는 걸까요 정말 고민이 되어 사연을 접수합니다. 사연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어 내용이. 재미있어요 재미있는데 이게 만약에 좀 길지가 않았더라면 이게 전달이 잘 안되었을 것 같아요. 그 열받는 이게. 짧게 했으면 열받지 않았을 것 같아. 사실 디테일이 좋아요. 사실 디테일이 좋아가지고 충분히 이제 사실 디테일이 좋으면 좀 공감을 좀 더 깊이 할 수 있으니까 상황에 대해서.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유교보이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하는데 확실히 유교보이인 것 같나요? 음. 그 선에서. 그러니까. 어. 속도를 좀 천천히 간다는 느낌인 건가 이게? 유교보이가. 그러니까 자기가 요새껏 생각해왔던 어떤 이제 그. 선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있는데. 가치관이 있는데. 어. 이제 지금 이제 호르몬이 들끓고 있는 겁니다. 아. 들끓고 있다고요? 그렇죠. 부딪혀 부딪혀. 계속 이제 그렇지. 왜냐하면 그리고 또 기회가 없으면 상관이 없어. 네. 기회가 자꾸 생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기회가 생기니까 미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만드는데요? 수단전 할래요? 심지어 헌팅도 해요 자기가. 헌팅도 하고. 심지어 헌팅까지 한다고. 근데 헌팅을 하는데 천천히 가고 싶은 거야. 그렇지. 근데 기회는 계속 와.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자꾸 이러다 보니까 뭐가 되려나 많은 것 같다. 지금 이 속도가 지금 내가 약간 이제 나의 속도가 나는 한 20km 정도 달리고 싶은데. 상대방들은 한 7, 80km를 놓고 달리는 것 같은데 이래도 되는 거냐. 약간 이제 여기서 오는 약간 좀 그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아예 기회가 없어. 뭐 만약에 내가 뭐 운전할 차가 없어. 그럼 이제 운전 안 하겠는데. 차가 있고 운전을 할 수 있는데 남들이 다 70km로 가니까 나는 어. 나 30km만 갈 거야. 그렇죠. 정해놨는데 남들이 다 70km로 가니까 나도 70km로 한번 담가봐야 되나?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겁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되게 성포 그림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댓글이 보면 지금 유흥보이다. 유교보이가 아니고 유흥보이다. 그렇죠. 지금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모르겠는데. 헌팅에서 많이 화가 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헌팅에서. 헌팅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지금 다들 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냐. 헌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민을 하냐. 이런 거라는 거잖아요. 고민이 있을 수 있죠. 지금.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거에서.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살아왔던 어떤 가치관이 있고. 내가 왜냐면은 이 사람은 아마 이분은. 내가 원하는 여성상도. 나와 비슷한 어떤 그 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약간 그 선을 지킨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선. 나는 선을 막 넘는데. 상대방 여자한테는. 야. 넌 선 지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의 가치관을 지킴으로 인해서. 상대방한테도. 가치관을 지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지점에서 약간 좀 망설이는 것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약간 좀 하게 됩니다. 음. 이게 뭐 유교. 왜 헌팅을 했는데 유교보이 있냐. 이렇게 하시는데. 옛날 유교를 숭상했던 조선에서도 헌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헌팅을 한다고 해서 유교보이가 아니게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도 이런 고민을 한 발 내딛기 전에는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앞에서 상당히. 하. 그러니까 고민을 하게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나도 이런 비슷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은 막 거기서 한단 말이에요. 막 가서 진짜 말 그대로 원나잇도 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가면은. 마치 그걸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네. 내가 마치 막 남성성을 잃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응. 난 남자가 아닌가. 근데. 접립선을 너무 아끼는 것 같고. 어. 그렇죠. 약간 아무튼. 그런 식으로. 약간 근데 내. 나는 약간 결이 다르거든. 응. 막 거기서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고. 난 정서적 교감도 하고. 응. 충분히 친해지고. 아 둘이서 약간 뭔가 코드가 맞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게 난 좋거든. 응.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은 그게 아니라. 막 진짜 뭐. 야생의 어떤 그런 걸로 원하는 친구들이. 같이 올리면은. 되게 내가 뒤쳐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아 나도 해야 되나 했다. 이런데. 그게 안 맞아. 결이 안 맞는 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네. 처음엔 별 짓 다 해보죠.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도 해보고. 네. 근데 결국 안 돼요. 되게 스트레스를. 왜냐하면 자기 성정이 그냥 그런 거니까요. 그렇죠. 자신의 성정이 그렇기 때문에 못 하는 거야. 그러면은 사실상. 자신의 어떤 페이스를. 잘 가꾸면 돼요. 무슨 얘기냐. 이분이 지금. 약간 좀 그. 다른. 어떤. 자기만의 어떤. 지금 방법을 계속 구사하려고 하는 거 같아. 네. 지금 약간 노력. 고수를 해야 돼. 이 속도에 맞춰야 돼? 그렇죠. 왜냐하면은. 본인의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예를 들면 20kg가. 70kg 갑자기 못 달립니다. 응. 20kg에서 약 한 30 정도는 왔다리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요렇게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문제는 그거 같아요. 20kg 밖에 못 달리는 차가. 왜 자꾸 고속도로에 올라오냐는 거야. 왜 헌팅을 하냐는 거야. 아니. 이 사람은. 맞으면 안 맞은 대로 가고. 속도로 가야겠네. 맞으면. 맞은 대로 한번 가보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도 한 번 확 밟아 보는 거야. 이제 터지기 한 번. 근데. 아. 알죠. 아. 나는 속도가 다르다. 아. 나는 기본적으로 20kg 이상 가면 덜덜 거리는 차구나. 아. 아. 라는 거를. 지가 이제 느끼게 돼요. 그게 됐었을 때. 처음엔 좌절감도 오고. 쓰읍. 아. 내가 뭔가 약간 좀. 육체적으로 뭐가 딸리나. 별 생각을 다 하게 돼요. 아. 이게 어느 순간 되면은. 나한테 되게 쫙 맞는 어떤. 나만의 어떤 좋은 국도를 알게 돼. 어허. 내 길로. 내 길로 가게 돼. 가기에 쫙 좋은 국도를 알게 되고. 농로. 농로. 심지어 그 길이 빨라. 빨리 가.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야. 심지어. 나만의 길이야. 근데. 그 길로 한번 싹. 상대방을 같이 이제. 우리 같이 한번 타볼까요? 된단 말입니다. 그거를 지금. 같이 하고 타고 가는 거야. 지금 그 과정에 있는 분인 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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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때문에 이런 고민이. 기가 막히겠다.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성이 있다. 음. 너만의 야스를 해라고 하는데. 맞나요? 너만의 야스를. 맞네요. 유학하자면. 너만의 야스를. 정답입니다. 너에 맞는 속도에 야스를 해. 맞습니다. 너만의 야스를 해. 너만의 야스맨이 돼. 그렇죠. 야스맨을 하시고. 명쾌합니다. 요게. 사실은 이게 길어서 그러는데. 그냥 뭐. 본질적으로 추리학을 해보자면. 구조적으로. 예. 이 분이 왜 유교보이라고 생각하는지가 세팅에서 막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유교보이 하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 가보자고요. 이 사람은. 이 분은. 여자들한테 관심이 많아요. 네. 많아서. 친해지고 싶어. 여자들하고 막 놀고 싶어. 그렇죠. 근데 놀고 싶은데. 막상. 어? 뭐야. 더 깊은 스킨십의 기여가 오면. 얼어버리는 거야. 본인이. 자기도 모르게 거부감을 느끼는 거야. 거기서. 어? 나 뭐야.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내가 유교보이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가 작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뭐 이제.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좀 남자인데.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막 어떤. 이제. 성적인 어떤. 도파민이 흐를 때도. 막 어떤 그런. 낯선 환경에 있을 때. 그게 확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럴 때. 확 위축된 사람들이 있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게 뭐. 내가 뭐. 떨어지나. 지쳐지나. 이게 아니라. 성. 강제 유생들. 화났다고. 강제 유생들. 이런. 이런. 선택적 유생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어. 만약에 이 사람이. 어. 딱. 이런 뭐. 스킨십의 기회가 왔을 때. 그냥. 딱. 쿨하게. 나. 유겨보이니까. 이렇게 쓰면은. 사실은. 이런 고민이 없었겠죠. 그렇죠. 너무나 아쉬워서. 너무 아쉬워서. 아쉽기 때문에. 나도. 여자 좋아하고. 나도 그러고 싶은데. 어. 그때. 위축되는데. 이게 되는 거야. 성교보이가. 성교보이가 돼야 되는데. 성교보이. 성교보이. 성교보이가 돼야 되는데. 아. 이게. 마음속에서. 자꾸 거부감이 느껴지니까. 이게. 이게 자연스러운 건가요?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냥. 어. 자연스러운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연스럽다. 아. 그렇죠. 그리고 충분히.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꽤 있고. 꽤 있어. 특히 요즘에 더 많아진 것 같아.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요. 유교보이이면서 성교보이니까. 유성교보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 말에. 하하하하하하. 너무 맞아요. 하하하하. 갈 길이 멉니다. 자. 다음 사연 보시죠. 네. 병관TV 수위 싫어하냐라고 지금. 자. 연일 넘어갔으니까 다른 거 한번 볼까 그러면. 취업. 취업 좋습니다. 한번 골라 해보세요. 그래 골라주세요. 취업을 해봤는데. 취업. 난 취업을 해봤죠. 적당히 일하고 싶어 해봅시다. 적당히 일하고 싶어 해봅시다. 이건 한 다음에 체크해. 앞에 체크를 해줘. 아 맞아 맞아. 앞에 체크를 해내. 유성교보이는 여기. 그렇죠. 너무 좋아. 최고야 지금. 제가 읽을게요. 그러면은. 네. 적당히. 안녕하세요. 침펑프. 침. 철풍님. 자. 침펄풍님들. 저는 오랫동안 침착매님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개청장입니다. 고민상담소를 한다는 말을 듣고 퇴근한 지 지금 자리에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지금도 새벽 3시 20분입니다. 개같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사진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입사한 지는 2년 되었고 점점 야근의 노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매번 11시 12시 퇴근을 밥 먹듯이 하고 있고 가끔은 주말 스케줄이 생겨서 주말 출근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개같이 일하면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왜? 나는? 열심히 살고 있지? 열심히 살아야 할까? 그냥 개같이 적당히 출근하고 적당히 일하다가 적당히 친구들이랑 술이랑 개같이 퍼먹는. 왜 이렇게 개를 말했어. 개가 되고 싶나봐요. 삶을 살 수 없을까? 저는 막 세계 최고의 사진 찍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그냥 동네 사진관처럼 기대도 안 하고 그렇다고 실망도 안 하는 그런 사진 찍으면서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살고 싶은데 세상은 죽을 만큼 일해서 최고가 되거나 실패한 인생이 되라고 하네요. 여기를 퇴사하고 적당한 곳을 찾아보려고 해도 전부 개같이 일할 뿐입니다. 침창비님도 요즘 하는 거 보면 세상에서 제일 개같이 열심히 사시는 거 같은데 정말 이래도 되겠습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다들 적당히 일해서 적당히 보는 사람 사세요. 남으면 저 좀 주시고요. 우영호를 되게 재밌게 보셨나봐요. 말투가. 제가 그렇게 했네요. 저도 모르게. 우영호를 재밌게 보셨어요?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했어요. 저는. 개 얘기를 꼭 해야 한다면?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회사에서 개 얘기 금지. 회사에서 개 얘기 금지? 근데 개 얘기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회사에서 개 얘기 금지? 아무튼 개가 지금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가봐요. 일이 너무 많군요. 자기는 좀 약간 버거운 것 같은데 남들은 다 소화해내니까 이게 지금 내가 비정상인지 어? 뭐 나는 정상인데 남들이 짜내서 하는 건지 다 나 같은 건지 지금 헷갈린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고요? 근데 제가 이 사진 업계를 잘 모르는데 원래 이렇게 사진 쪽이 원래 좀 이런가요? 야근도 많이 하고 아무래도 일이 많으면 야근이 많겠죠. 그리고 또 보면은 저도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촬영 뭐 찍어 가면은 밑에서 이렇게 보조해주시거나 이런 분들 보면은 진짜 뭐 옆에서 막 기계고 뭐고 조명이 진짜 막 많이 하더라고요. 아 보니까 퇴사하고 다른 곳을 찾아보려고 해도 전부 개같이 일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려고 해도 다 업무 강도가 센 거야. 다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불만인 거야. 왜 업무 강도가 적당한 곳은 없는 거야? 왜 나 같은 사람은 왜 없지? 내가 비정상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약간 그 광고 촬영 쪽이나 이런 쪽인가 보다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밤샘도 막 너무 자주 하고 근데 업계 특성이 또 있으니까 그렇죠? 네. 저는 일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너무 적게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죠? 아니 들어보죠. 들어보죠. 그 12시, 11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또 해야 돼. 그걸로 풀어야 돼. 아니 지금 일이 많아서 불만인데? 아니 근데 그걸로 풀 수 있어. 일 더하면. 너무 적어, 일이. 근데 이분은 사진을 막 최고의 사진 찍고 싶은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적당히 살고 싶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어떤 자기의 그 기술일 뿐 막 여기에 막 애착이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냥 적당히 해서 적당히 살고 싶다. 나 즐기고 싶다. 많이 벌면 좋지만 그 강도가 따라가 줘야 된다면 강도를 차라리 적게 하고 적당히 벌고 싶다가 있는데 중간이 없는 것 같다. 일에 미친 사람이 아니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더해서 미쳐봐라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더 좋아해, 많이 하면 좋아해질 수도 있다? 저거를 줄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 내 일 자체를 줄일 수가 없잖아요. 현실은 일이, 그 과로가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그 과로, 그 피로를 관리하는 법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음.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다른 일이었어요. 아, 다른 일로 이거를 상시시킨다. 네, 네. 저는 그랬거든요. 아, 사진일을 더하라는 게 아니고 다른 일을? 다른 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 근데, 내가 왔을 때는 지금 이분은 다른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보다 네. 즐기고 싶은 거야. 지금 이 청춘과 이 젊음을 친구들과 술 먹고 싶고 나는 좀 나의 어떤 시간을 갖고 싶고 나의 자유를 갖고 싶은 거지 뭔가 이렇게 다른 걸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카테고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떻죠? 그러다 보면은 사실 이제 이런 경우가 사실 저도 예전에 주호민 작가님처럼 이런 마인드였거든요. 해야 된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더 해야 되고 나중에 되면 일이 없어지면 어떡할 거냐 막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요즘에 이게 약간 요즘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죠. 워라벨을 지키고 싶고 워라벨을 맞추는 거고 나의 삶을 나의 삶이 얼마나 소중해. 그렇잖아. 그리고 내가 이 일을 내가 하는 것보다도 보통 이제 위에서 어떻게 해달라. 뭐 이렇게 이걸 해가지고 내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직 일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지. 일이라는 것 자체와 일. 일 자체요? 아니면 이 일이요? 아니 일이라는 것 자체요. 아 이 일 자체를 그냥 배짱이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농협형 인간보단 수력형 인간이라고 할까요? 제가 제가 저런 일이잖아요. 저는 옛날부터 이거 일을 다 막 하는데 아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꼭 열심히 일하는 게 정답이고 네. 막 하기 싫은데 하는 게 오답인가? 네.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업계가 네. 이런 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업계가 안 맞는 거예요. 분명히 약간 이거보다는 소프트한 곳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 맞아요. 그쪽으로 가는 게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은 사진 업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사진이라는 곳 이제 예를 들면 진짜 사진을 찍거나 막 이런 곳을 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은 어떤 기업이나 회사에서도 하다 못해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뭐 쇼핑몰 회사라든가 뭐 어떤 이런 데라든가 다른 어떤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사진이라든가 뭔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사실 더 소칭을 많이 해보면 있긴 있을 거야. 네. 근데 물론 되게 되게 드물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설렁설렁하게 다만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은 왜 자꾸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왜 나는 왜 멈춰 있으면 안 되냐라고 하는데 세상에 멈춤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난 이 정도가 딱 좋겠는데 이 정도 유지했으면 좋겠는데라는 게 정말 왜 물 저울처럼 왜 물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훅 쏠려버리잖아요. 이것처럼 요 가운데는 딱 멈추면 사실 이게 제일 힘들거든 요 중심 잡는 게 제일 힘들어. 갈 거면 가고 말면 많은 거잖아. 그쵸. 항상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더 에너지가 많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걸 지친다. 나는 힘든 이유가 저기 보면은 이제 뭐 매번 11시 12시 퇴근 밥 먹듯이 하고 가끔 주말 생겨서 주말 출근을 하기도 합니다를 침착맨한테 적용해 보면 가끔 11시 12시까지 방송할 때도 많고 막 주말을 킬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하는 이유는 침착맨이 어쨌든 피곤하지만 이 일에서 어떤 보람을 느끼고 재미를 느껴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분은 보람이랑 재미가 하나도 없는 상태 같아 보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너무 개같다. 진짜 힘들다. 그렇죠. 느끼는 거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근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쵸. 보람하고 재미가 있는 일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사진이 아닌가 보네요. 그리고 찾기도 어렵고 보람 있는 일을 찾기도 힘들고 네. 지금 이거를 계속 헤딩을 해봐야 되는데 네. 이 성격이 난 이걸 공감을 하거든요. 나도 공감을 해요. 나도 공감을 해요. 직장을 다닐 때 뭐 멈추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냥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네. 그냥 해야되는 일만 딱 하고 딱 나는 월압을 지키면서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 뭐 이렇게 저런 거 미치는 걸 강요하고 이런 거는 성향이 맞아야 되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냥 그냥 그걸 딱 원하는 회사에 가야 돼. 사실 이제 물론 조은민 작가님의 의견을 약간 조금 첨언을 하자면 정말 이제 이거는 고민의 해결에 대한 어떤 결과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문제는 이 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재미거든요. 진짜. 그렇죠. 맞아요. 내가 재미있는 뭔가를 찾아야 되는 게 사실 살릴 때 제일 행복해요. 맞아요. 그거라는 데는 시간도 시간도 훅 가. 그거 하는 동안에는. 예를 들면 게임을 한다 쳐봅시다. 게임이 쉬는 겁니까? 게임은 게임이 내가 쉬는 거 맞아? 생각해보면 게임은 내가 쉬는 건 아니죠. 게임은 내가 쉬는 게 아니라고. 오히려 내가 더 돌걸? 내가 더 피곤할걸? 게임하는 동안에? 힘들어. 그런데도 왜 게임하고 싶어해? 그렇잖아요. 재미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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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거 조금만 더 레벨 올리면 아니. 보상이 확실하고. 보상이 확실하고. 사실은 쉰다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는 우리가 잠잘 때밖에 쉴 때가 아니에요. 나는 잠이 정말 많아서 나는 잠을 많이 자야 돼. 이런 고민이면 내가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일이 싫은 거잖아. 그렇죠. 일이 싫다라는 거잖아요. 일이 싫다라는 거는 도망친다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 도망칠 곳이 있어요. 도망을 쳐야 되는데 일단 이건 도망친다라는 건 다른 것도 갇혀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약간은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도망치더라도 어디를 향해 도망칠까 라는 거죠. 내가 일을 적게 한다라는 거는 내가 도망만 잘 치면 일을 적게 하는 거는 그 다음은 내가 할 수도 있어.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잖아. 근데 보통 이제 저런 일을 시작할 때 재미있어서 시작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질려버린 걸까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일 테니까. 그럴 수도 있죠. 나는 왜 이해를 계속 하냐고 하냐면은 이게 이해를 해줘야 돼요. 뭐냐면 딱 뜨뜨미지근하게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는 하는데 막 그렇게까지 막 하고 싶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진 좋아해서 했겠죠. 근데 그냥 뜨뜨뜨미지근하게 근데 이것도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계속 질문하는 게 나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좀 확인해달라는 좀 느낌도 있거든요. 완전 정상이죠. 근데 정상인데 그건 알아야 돼요. 풍요양이 말한 것처럼 경쟁을 하는 사회잖아요. 남들은 더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있어서 본인이 좀 약간 뜨뜨미지근한 일을 찾으면은 성향에 맞겠지만 대우는 확실히 상대적으로 안 좋은 거를 인지하고 인정하고 들어가야 그 주와임마가 안 걸린다는 거. 본인이 뜨뜨미지근하게 하면서 생각보다 더 많이 받고 싶어 하면은 열심히 뛰어야 된다는 거야.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면 본인이 주와임마에 안 걸린다는 거지. 안 그러면 구조리 머릿속에서 막 충독이 일어나. 나는 정상인데 왜 대우가 이렇지? 근데 그건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경쟁에서 자기가 살짝 나왔다면 뭐 급여라든지 어 급여라든지 왜냐하면 뭐 그냥 까놓고 말해서 뜨뜨미지근하게 딱 적당히 출근해서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더 많으니까 그건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나는 우리 말년이가 이제 어른이 되었다. 야 왜요? 지금 아니 이런 이런 스탠스에 옛날에 얘기를 안 했거든요. 뭐라 그랬어요? 그럼 옛날에는 아 그냥 아 나도 죽고 싶은데? 이런 거였지 뭘 이렇게 야 지금 성장했어요? 성장했어요? 성장도 했고 정말 이제 이게 불혹이라는 건가? 진짜 뭐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약간 좀 그 꼰스러움이 생겼어 기준이 생겼던 그렇죠. 꼰스러움이 생겼어요. 아 약간 꼼냄새가 푸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아무튼 기준이 생겼어요.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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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제 왜냐면 고민했다는 거는 위로를 해드려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다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 좀 여유를 갖고 어 술이나 뭐 먹고 즐거워 이게 과연 즐거울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친구들이랑 술 먹고 막 하는 것이 사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재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이게 매일 새롭고 우와 나 이것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더라도 이게 아 이거보다는 좀 좀 재밌는 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아마 있을 거예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방향은 절대 지금 아마 연배가 지금 이제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은 나이일 거예요. 입사한 지 이제 2년 됐다고 하시니까 그니까 그 매너리즘이 올 때죠. 그렇죠. 충분히.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 이 일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데 라고 했었을 때 이제부터 시작할 때 전혀 늦지 않은 나이일 거예요. 100% 그러니까 한번 좀 여유를 갖고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떨까? 올해를 올해를 이거를 찾는 아마 한 해로 보내는 것도 되게 보람되지 않을까 근데 2년 정도 됐으면 이제 이직할 타이밍이기도 해 아니 뭐 그렇지만 갈 수도 있고 옮겨야죠 이제 네 근데 요런 거는 진짜 이해가 됩니다. 제가 남들보다 확실히 그 노동 강도나 이런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되게 심하거든요. 다 그래 우리 셋 다 똑같아 그 성향이 저도 이런 고민을 했었고 남들은 다 달리고 있는데 뭐 그렇게 막 힘든 말을 하지 않아 근데 나는 조금만 해도 그렇게 힘들지? 내가 비정상인가? 그러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쵸 자 이거 체크는 했나요? 아 체크 적당히 가고 싶어요. 자 다음 학업입니다. 학업이라 야 학업 어 뒤쳐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아 뒤쳐요 이거 이거요? 네 아니면 뽐 모드로 정말 효과적인 난 사실 저거는 아니 이건 너무 너무 지협적인 것 같아서 나중에 해보고 뒤쳐졌다는 느낌 바지가 찢어졌는데 이건 어때요? 아 재밌겠다. 해봅시다. 바지가 찢어졌는데 이게 학업과 관련이 있는 건가? 한번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지가 찢어진 채 학교를 돌아다녔어요. 안녕하세요 침착맨님 평소에 침착맨님 방송을 흥겨웃게 맛보고 나는 고등학생 시청자인데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오늘 학교에서 바지가 찢어져서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뭐 바지 찢어진 게 대순이야 하실 수도 있지만은요. 저 같은 경우는 아 가랭이가 찢어졌습니다. 때는 학교 피구 대회 피구 대회 저는 평소 격렬하게 피하는 스타일이기에 이리저리 구르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면서 상대의 공을 가볍게 피했는데요. 격렬하게 피한대. 여기저기 멍도 듭니다. 뭐 일상이지요. 시합은 졌지만 그래도 잘 싸운 것 같아서 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대회가 끝난 후 복대해서 친구와 잡다운을 하다가 교실로 들어가 매점에서 산 새우알치과 빼빼로를 먹으면서 자리에 편히 앉았습니다. 자리에서도 친구 두세 명과 함께 담소를 나눴는데요. 쩍벌 자세로 헌데 아 불쌍 친구가 급히 허벅지에 손을 대며 다리를 오므리라는 눈치를 줍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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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왜 저러지? 하고 있었는데 다리를 오므리고 있었는데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나 가랑이 사이에 구멍 났어 헐 앗 무언가 힘이 잘못됐음을 느낀 저는 황급히 탈의실로 달려갑니다. 어허 달려가며 생각한 것이 뭐 구멍이면 뭐 구멍이래봤자 얼마나 크겠어 손가락 두개쯤 들어가는 큰 구멍 아니면 뭐 상관없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멍에는 봤는데 구멍에는 주먹 두개가 들어갔습니다. 이만한 거 없다는거죠? 아니 이건 그냥 팬티만 입고 앞치마 두른채 다니는 거랑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저는 팬티만 입고 앞치마 두른채 학교 이곳저곳을 종행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는데요. 아 이런 것이 바로 사회적 죽음이구나 하하하하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희 학교는 특성상 남자보다 여자가 월등히 많은 학교였고 그 말인즉슨 재화반신을 직관한 자는 대부분 여학생이라는 말이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 알려준 친구도 여자였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제 별명은 밧진남이 됐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침착맨님 저는 현재 자퇴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퇴일까요? 아 굉장히 풋풋한 고민이네요. 이 아저씨 눈에는 그죠? 하하하하 아저씨 눈에는 물론 이제 고등학생 나이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무너지지 무너지지 그리고 밤만 되면 생각이 나 자다가도 맞아요. 벌썩벌떡 아 그리고 막 자는 동안에 내가 오늘 바지가 찢어진 채 걸어다녔던 학교의 교정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눈만 감으면 기억이 나고 그렇죠. 지나갔던 사람들 얼굴 하나하나가 다 기억이 나고 그렇죠. 그 표정이 나를 비우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다 하게 되죠. 그래서 막 이불팡팡 차 차 이불킥? 이불킥 뭐죠? 팡팡 차면서 그렇죠. 이불킥을 하는 거죠. 또 바지 찢어지고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는 두 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저는 6학년 때 네. 제가 그냥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교실에서 아 근데 율무를 안 드셨어요? 율무요? 아 안 먹었어요. 그래서 바지를 자꾸 찢어 그냥 보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근데 어떤 친구가 뒤에서 바지를 확 베낀 거야. 아이고 야. 근데 팬츠까지 내려간 거야. 그래서 알궁댕이가 다 나왔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어떻게 했어요? 막 당황해서 막 이러면은 더 엉덩이 엉덩이일 것 같아서 한 5초 동안 이러고 있었어요. 그냥 계속 그냥 아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아무렇지도 않았죠. 그냥 계속 밖을 보다가 되게 천천히 이렇게 올렸어. 침착하게? 어. 그런 적도 있었고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 졸업식 때는 네. 그때 막 좀 약간 애들 막 밀가루 던지고 막 교과서 막 찍고 막 짓을 하잖아요. 네. 마지막 날에. 근데 막 교복 찢는 애들도 있어. 맞아. 잘 찢는 애들이 있어. 맞아. 호주머니에 손을 넣은 다음에 내리면은 이 옆단으로 바로 찢어져요. 그거를 한 그 전문가 애들은 대학도 못 갔다? 해체 해체 지금 옥수수농사 짓고 있어. 대학도 못 갔는데 이건 잘 찢어져요. 이것만 기다렸어. 이것만 기다렸어. 맨날 이거 하더니 이것만 기다렸어. 지금 농사 이거 딱 봐가지고 옥수수. 실제 친구예요? 초당옥수수 지금 농사하는데 걔가 찢어져요. 내 거를. 근데 그날이 유독 추워가지고 내가 내복을 입고 왔었어. 까맣네 뭐. 여기 쫙 찢으면서 내복이 근데 그 당시에 내복 완전히 쌉 하남자였거든. 이 이상에서. 진짜 원하죠. 친구들끼리. 내복 입었다. 호민이 내복 입었다. 근데 남녀 합반이었어요. 게다가. 아이고야. 그래서 노플노플대고 내복이 이렇게 나왔어요. 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찢어졌는데 안에 또 있으니까. 근데 솔직히 너무 쪽팔렸어요. 6학년 때도 그렇고 그날도 너무 쪽팔렸는데 나중에 지금 그때 친구들도 지금도 만나고 다 만나는데 아무도 기억을 못해. 보통 기억을 못해. 나만 기억하는 거야. 본인만 기억하지. 아무도 기억 못해. 이것도 그렇다. 이것도 똑같은 거야. 당연히 기억하지. 기억 못하지. 초등학생이 딱 했는데 이거지. 내 바지는 벗길 수 있을지언정 내 양말은 벗길 수 없다. 그렇지. 뭐 그런 건가? 그렇죠. 내 바지는 찢을 수 있을지언정 내 양말은 찢을 수 없다. 지금 이 알새우치비 친구 괜찮아요. 아무도 기억 못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화재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별명이 밧진남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갈 수는 있어요. 그거는 다른 갈 수는 있는데 이 악물고 의연한 척 웃으세요. 이렇게. 좀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사람들이 놀리는 데 재미가 없 그러니까 만약 놀리는 방향이 타격감이 없어야 돼. 타격감이 없으면 사람들도 안 해. 그 순간. 근데 이제 혼자서 이걸 더 생각하고 의식하는 순간 사람들이 오. 걸렸어. 오케이. 밧진남. 이렇게 되거든요. 그치. 허허해야 돼. 허허허. 그렇죠. 뭐 찢어져있지. 재미가 없어서 안 해. 재미가 없어요. 밧진남. 야 밧진남 지나간다. 별걸. 야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밧진남하고 있냐. 야. 너 숭져볼래. 어 참. 형 몇 학년 몇 반이야. 어. 너 학교 끝나고 나 간다. 이러면은 재미있어서 겠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태극권을 염화를 해야 돼. 그렇죠. 좋습니다. 자. 다음 사연 볼까요. 아주 이거는. 이게 학업이었습니다. 학업에. 이제 꿈. 꿈도 한번 골라주시죠. 그럴까요. 웹툰 글작가가 되고 싶은 직장인 어때요. 어. 좋습니다. 어. 창작활동 재능 부족. 어. 좋습니다. 일단 저거 부탁할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힘든 고민 아닙니까 이게 고민 중에서도. 연결 방법이 사실상 좀 없죠. 안녕하세요. 30살 웹소설 작가인 계청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소설 읽는 걸 좋아했더니 어느새 웹소설 작가가 되었습니다. 새 작가분들이 작품을 올리기 시작했을 때랑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인기작가가 아니어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는 되더라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걱정되고 고민입니다. 과연 제가 이 일 창작활동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계속 글을 쓰면서 힘들다고 느끼는 큰 점은 제가 점점 평범해진다 라기보다는 뭐 돌리지 않고 말하면 재능이 부족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어찌 보면 새 작가분들은 저보다 10살은 더 많으신데 계속해서 창작활동을 이어나가고 계시잖아요. 흔히 말하는 슬럼프일 때의 고민이라기보다는 이 업의 기로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한 마디 인용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작활동 빈센트 반고흐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빈센트 반고흐 내가 그림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이 든다면 그때 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 소리는 내가 그림을 그릴 때 비로소 잠잠해진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빈센트 반고흐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그냥 누구나 항상 드는 생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냥 쓰면 돼. 그리고 재능이 없는 거는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럼요. 그때 고민하면 되고 맞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창작을 해라. 사실 이제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성장하잖아요. 모든지 간에. 특히나 저는 이런 창작 이런 것들도 그 계단이 되게 명확해 보인다고 봐요. 왜냐하면 계단이 올라가기 전에 야 나 이거 지금 좋은 아이디어도 있고 뭣도 있고 나 이걸로 뭐 소설을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막 일단은 써. 쓰다가 아 다 썼는데 할 게 없는데 쓸 거 없는데 바닥나는데 난 소설 못 쓰나 보다. 이 계단이 딱 오거든요. 그 다음 계단이 넘어갈 때에 이제 이걸 딛고 올라가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이런 시점이거든요. 맞아요. 난 재능이 없나 뭐하나 요거 요게 이제 어떻게 하면 다음 단계로 가는 딱 그 길목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건 누구나 자각하거든요. 저 항상 만화 끝날 때마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 딱 그 생각이에요. 제가 지금 딱 그렇거든요. 제가 마지막 그 고를 쓰고 나가지고 쓸 때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진짜 미쳐버린 줄. 왜냐면은 앞에 거 쓸 때는 막 뭐 이렇게 씬씬 쓸 때 아이디어가 막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좀 쥐어짜면 나왔거든요. 하루를 쥐어짜면 적어도 한 씨는 나왔다고. 쥐어짜도 안 나오는 거야. 돌아버리겠는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야 나는 재능이 없나 아 나는 여기서 끝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지점이 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아 이제 다음 단계로 올라갈 때가 됐구나라고 스스로 자각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 재밌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다 보면은 이제 재밌는 것도 나오고 평범한 것도 나오고 수많은 범작 속에서 이제 명작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계속 하다 보면은 그리고 약간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나를 좀 내가 나를 좀 되게 신뢰를 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나는 쥐어짜면 뭐든 나오거든요 희한하게. 예를 들면은 갑자기 마감의 압박이 오면은 나도 모르게 좋은 생각이 날 때도 있어. 내가 내는 거잖아. 근데 나온다고. 내가 생각하면 안 나오는데 이상하게 예를 들면 뭐 초치기로 공부를 할 때도 초치면 갑자기 막 눈에 잘 들어와. 이럴 때가 있잖아요. 뭐든지 그런 초인적인 힘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창작 활동할 때 이런 게 진짜 많이 나와요. 맞습니다. 네. 그런 본인을 좀 신뢰를 하고. 맞습니다. 하다 보면은. 이제 뭐 그러지 이제 진짜 그릴 거 없는데 라는 생각을 매번 하거든요. 매 만화 끝날 때마다 이제 진짜 그릴 거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몇 달 지나서 막 무슨 얘기하다 보면은 아니면 다른 거 보다가 어? 이거 재밌겠는데? 막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또 와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그리고 이제 약간 조금 번외로 루틴을 만들면 좋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아 하루키병이요? 하루키병에 걸려라. K하루키. 그러니까 하루키는 루틴 중에 하나죠. 루틴 중에 하나가 이제 일찍 일어나고 하는 게 그게 이제 하루키의 루틴이고. 제이김풍이라고 해야겠다. 앞으로. 제이김풍의 상실의 시대. 하지마. 제이김풍의 노르웨이. 노르웨이. 아무튼 루틴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제이김풍. 루틴을 만드는 게 창작 활동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 왜냐면은 거기 기댈 수가 있어요. 루틴이라는 것에. 음. 내가 루틴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무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루에 일어나서 뭘 먹지? 어 몇 시 일어나지? 이렇게 막 그때그때 달라지면은 창작하는 에너지도 뺏기거든. 루틴이 딱 만들어지는 순간부터는 오로지 창작만 할 수 있어. 자다가 마지막에 고민하고 자다가 일어나잖아요. 예. 그럼 그 고민이 그냥 이어지는 거야. 루틴은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음.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네. 근데 이게 저는 그게 기본으로 깔리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창작을 하고 싶다. 창작이 재밌다. 네. 응. 저 같은 경우는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과정이 너무 재미가 없어. 그렇지. 사실 과정도. 나는 이게 하면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잘하고 싶은데 고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게 아니고 집중해.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돼서 하는 건가.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웹툰 방식의 이게 나는 창작이. 그렇지. 모양새가 달라졌을 뿐. 재미가 없었어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 앞에 붙어가지고. 본인한테 맞는 창작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붙어가지고 이거를 계속 침묵 속에서 계속 자기를 담금질하고 수행하는 과정이거든 이게 일종의. 그게 저는 좀 맞지가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재미있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이분은. 꼭 하는 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근데 이분은 내가 봤을 때 지금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직전이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 고민을 하는 것 자체로. 자. 다음 사연을 한 번부터 보죠. 어떻게 가야 돼요. 요거는. 날고. 자. 다음은. 기타. 기타. 기타는 되게 많아요. 기타는 진짜 많네. 카페경영 노하우도 있고 뭐. 카페경영 노하우도 한 번. 괜찮으시겠어요. 방귀쟁이도 있고. 김풍작가로 인한 PTSD. 이거 뭐야. 그거 한 번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클릭하시면은. 클릭하시면 아래 나와요. 어. 누르시고. 어. 여기. 여기 왼쪽 닫으시고. 뭐 보기 위해서. 응. 전체 화면. 그리고 아래 발을 오른쪽으로 붙여주세요. 아래 발. 아냐아냐 그거 말고. 그거 말고. 그 말고. 여기 아니야. 요거를. 음. 오른쪽으로. 자. 안녕하세요. 친폴풍. 특히 김풍작가님 안녕하신지요. 저에겐 고민이 있습니다. 아니. 고민하기보단 병에 걸렸지요. 아이고. 응. 바로 김풍작가님 때문입니다. 아 뭐냐. 김풍작가님 때문에. 덕분에. 외상 스트레스 장애. 즉. PTSD에 걸렸습니다. 김풍작가님은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네요. 때는 2019년 6월. 지인들과 함께. 상수에서 커피를 마시고 싶어. 아이고아이고. 카페를 찾던 도중. 아이고아이고. 깔끔하고 모던해 보이는 카페가 있길래. 괜찮아 보여서. 이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카페 피해. 카페네. 하하하하. 알고 보니 김풍작가님. 옵카페더라고요. 아이고아이고. 지금. 옵상하고 스트레스 장애 있는데. 아니 카페 사연 피해서 왔는데 카페 사연이야. 지금은 없어진. 들어가 보니 카페 1층에 김풍작가님이 어떤 여성분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저희 일행은 김풍작가님에게 큰 관심은 없어서 그냥 김풍이구나. 큰 관심은 없어서. 하고 2층으로 올라가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카페 밖으로 나왔는데 김풍작가님도 진지하게 대화 나시던 여성분과 같이 밖에 나와서 대화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일행은 옵카페 앞에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지인분들이 다 나이가 저보다 많으셔서 제가 큰 소리로 허리를 숙이며 안녕히 가세요 라고 큰 인사를 했는데 근처에서 계시던 김풍작가님이 갑자기 저를 쳐다보시고 아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저를 향해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한테 하는 줄 알고. 그런데 김풍작가님이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셨는지 주의를 둘러보시고 본인에게 한 인사 아니라는 걸 아시고 뻘쭘하게 하고 작게 탄식을 하시곤 다시 앞에 계시는 여성분과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하게 대화를 계속 나누고 이어가셨습니다. 김풍작가님은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얼마나 쪽팔렸을까요. 이 사건 이후로 침투부에 김풍작가님과 같이 나오는 콘텐츠 영상이 있으면 절대 보지 않습니다. 김풍작가님 얼굴만 보면 그때 김풍작가님이 느끼셨을 때 쪽팔리고 부끄러웠던 기분이 막 느껴지면서 저까지 쪽팔리고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잘못한 건 본인인데 특히나 침투부에 나오는 김풍작가님 목소리를 들으면 사건 당해 김풍작가님이 저를 보시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밝게 인사했을 때 목소리가 떠올라 몸이 덜덜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미치겠습니다. 아 근데 기억나세요? 기억이 나요. 이렇다니까. 아이세우 친 거하고 똑같아요. 진짜 기억이 안 나요. 2019년 일을 어떻게 기억을 해. 뭐야.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 이런 일은 얼마나 많겠어. 저는 심지어 닭강정집에서 호민이 형하고 있을 때 OK! OK!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OK! 그래서 어리둥절. 뭐라는 사람한테. 몰라가지고 어리둥절. 아니 침착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알긴 알어. 근데 또 웃긴 게. 아는데. 그럼 사진 한 번 찍어요. 그래서 사진 찍고 헤어진 적도 있단 말이에요. 강제로. 이거는. 밑에 더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게. 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네. 뭐랄까. 공포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안 읽어도 돼. 안 읽어도 돼. 똑같아. 똑같아. 같은 걸 이렇게 들려놨어. 그러네. 자. 아무튼. 어. 어. 이분이. 공감력이 되게 뛰어나신 분이에요. 어. 그러니까. 공감력에 대해서. 그. 너무 월등히 뛰어나신 어떤. 그런 초인적인 힘. 나도 아파. 나도 아픈 거야. 그렇지. 그렇지. 진짜로. 진짜로 내가 아픈 것만큼 아파. 그런 사람들이 있어. 있어 있어. 조금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어. 그냥. 형 놀리려고. 놀리려고. 그냥. 왜 놀라. 그냥. 옵가페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지. 그러면 억질인데. 반대를 위한 반대처럼. 사연을 위한 사연. 아. 사연을 위한 사연. 사연은 보내고 싶은데. 억지로 짜낸. 그런 걸 수도 있지. 표정 봐. 내가 지금 이용당했네. 어이. P.P.A.P. 아저씨. 열받았네. 옵상우. 옵상우 스트레스 있으신 분. 나같애도 지금. 똑같이 지금 PTSD 주려고. 일부러 지금. 똑같이 주려고. 똑같이 주려고 지금. 어. 아. 악질이네. PTSD 아저씨. 으하하. 에이 씨. 아. 근데 요거 요거는. 아.. 고민이라기보다는. 어. 이런 사연이 있었다. 문제는 지금 이제 이것도 안 보고 있을 거 아니야. 응. 근데 이거. 니 사연도. 내가 나오는 거 안 보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 개인적으로 미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도요. 이거, 아, 안녕하세요. 이거 해주는 사람이 대단한 거지. 저도 며칠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상의 인사를 해야지. 우리 녹화를, 친파의 인물 사진 녹화를 하는데 우리 7층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하거든요. 다른 층에 많은 건물들이 입주를 해 있어요. 근데 나 건물에 들어갔는데 비가 엄청 오는 날이야. 막 사람들이 모여 있어. 나 우리 스태프인 줄 알았어. 안녕하세요. 밝게 인사했어. 아예 다른 층에, 아예 다른 사람들이야. 근데 나는 뭐, 인사 한 거잖아요, 그냥. 안녕하세요, 저 얼떵얼떵하게 쳐다보면 주엄이 몰라요? 아, 거기까진 안 가는데. 주엄이 몰라? 몰라, 내일 광고도 하고 신과 함께 몰라요? 아니 근데 또 인사를 받아주셨어. 안녕하세요 하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단 두 단어. 두 글자. 머쓱. 머쓱. 머쓱이라는 말로 그냥. 그냥 머쓱입니다. 이런 거는 진짜 많아. 뭐 그냥 평상시에도. 심지어 난 기억을 못 해. 그래. 그냥 옷 카페가 이게 다시 나오니까 그냥 좀 약간 기분이 나쁠 뿐이야. 성공했네. 오히려, 오히려. 성공했어. 성공했어. 성공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뭐 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말했는데, 어? 예? 이렇게 막 물어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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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말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경우도 있어. 좀 어색할까봐. 뭔지 알죠? 그리고 이러고 있다가, 저번에 그거 봤었는데, 다른 사람이 여기서 있을 때가 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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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뭐 그냥 그런거죠. 저번에 그거 봤어? 그냥 꿀씨집어. 나도 이래. 나도 이래. 나 너한테 얘기한 거 아닌데? 아. 그래서? 근데 기분 나빠. 뻥이야. 뻥이야 한번 해주고. 그렇지. 뻥이야. 그게 뻥이야. 좋다. 이 최고 좋다. 오케이. 자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으로 올라가야 되죠. 좋습니다. 아이 좋네. 너무 좋다. 연애 다시 볼까요? 남으면 이건 계속 쓰죠. 계속 씁시다. 네. 어플을 통한 만남은 떳떳하지 못한가요? 어때요? 좋습니다. 바워 어플. 좋습니다. 읽어주시죠. 요즘 저형으로 되게 많이 쓰잖아. 소개팅 어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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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주세요. 제가 읽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3살 대학생 여자 사람입니다. 저는 언어교환 어플에서 외국인 친구와 대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고등학생 시절부터 꾸준히 써왔던 어플이 있었고 영어회화 마스터에 대한 열정이 있는 학생입니다. 최근에 오랜만에 어플에 들어가 둘러보던 중 같은 지역에 사는 외국인 친구 남자 25세를 우연히 만나서 2주 정도 연락을 지속해오며 밥도 종종 같이 먹고 친해졌습니다. 제 고민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최근에 제 동성 친구들 그러니까 오래된 친한 친구들 있죠. 동생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며 놀다가 제 휴대폰에 연락이 온 것을 보고 누구냐고 물어봐서 솔직하게 다 얘기를 했더니 제정신이냐. 남자 만나고 싶어서 어플로 만나냐. 그 사람이 나쁜 꿍꿍이를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냐. 등등 저에게 정색을 하며 충고를 해주다군요. 친구들에게 그 얘기를 들은 이후 정말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어플로 만남을 시작한 건 떳떳하지 못한 건가 싶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습니다. 좋네요. 이 정도 기리면 너무 좋아요. 딱 이 정도가 좋아요. 사연에다 이 정도. 딱 한바닥으로. 친구들이 근데 친구들이 좀 약간 너무 좀 글만 봤을 때는 약간 호들갑 느낌이 있어. 그렇죠. 사실 여기는 좀 선 넘은 거지. 일단은 그리고 굳이 이런 거까지 파악할 필요는 없지만 정색하며 이게 뭐냐. 이미 나는 친구들의 의견이 싫어. 아 오히려 받아들인 사람이. 아 나 뭐지 이 친구들 약간 이런 생각이 이미 여기에는 내포되어 있습니다. 정답 정해놨어 정답 정해놨어. 예예예 아 난 어플로 만나고 싶은데. 근데 저게 말이 좀 기분 나쁘긴 해. 그렇죠. 아 침펑펑 아저씨 저 어플 만나도 괜찮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느낌이. 도와줘요. 이런 얘기거든요. 상관없다고 보는데. 동성 친구 3명이 다 갈궜으니까 3명이 좀 지원 사격 좀 해줘. 그렇지 그렇지. 3대3으로 붙자. 시원하게 붙자. 그렇지 그렇지. 김오판처럼 3대3으로 붙자. 예. 풍령이 먼저 나가. 내가 먼저? 맞죠. 좋았어. 그래서 겁으로. 겁으로 하란 말이야. 손목 해가지고. 알겠어요. 자 일단은. 나 어플 안 써봐서 모르겠네. 저는 어플 만남을 아주 일찍이. 일찍이 하셨다고요? 어플이 아니라 채팅부터. 세이클럽 아니야? 채팅부터. 그러니까 어떤. 피씨통신 시절부터. 하이틴이 나오는 우리까지 내려가네요. 채팅 번개. 아 있었지. 접속 접속. 거의 번개맨이었어요 그때. 접속이네. 번개맨이었죠. 번개. 그때는 갑자기 만나는 걸 번개라고 했거든요. 아닙니다. 번개입니다. 정확히. 번개. 번개. 아 그렇지. 번개. 번개. 근데. 번개지. 번개라고. 번개가 원래 번개 아니야? 원래 번개인데. 번개에서 번개가 돼. 번개인데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발음대로 하는 게 번개였으니까. 커요께. 그렇죠. 그때 이제 번개라는 말도 이제. 갑자기 채팅하다 갑자기 번개처럼 만난다. 번개처럼 만난 데서 번개야. 번개가 된 거야. 그거거든요. 저는 채팅을 일찍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번개랬던 사람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번개랬던 채팅. 안녕 24살 설남. 난 김정환이라고 하고. 그렇죠. 이걸로 해서 진짜 채팅이니까 얼굴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단지 옷만 알아. 옷을 무엇을 입고 있다. 어디에 있다. 이런 것만 알거든요. 그러면. 설남 설남. 가잖아요. 가면은 없어. 왜 없어. 왜 없냐. 옆에서 보고 있어. 숨어있어. 3번 출구 앞에서. 나도 숨어있거든. 아 서른. 걔도 숨어있어. 보고 틀려고. 보고 안 가려고. 보고 틀려고. 스텔스 전투기끼리 싸우는 거랑 똑같아. 어어 그렇죠. 보고 아니냐 싶으면 틀려고. 서로가 이러고 있어. 그래서 딱 보고 있다가. 딱 그려보면은. 바로 옆에서 이러고 보고 있는 여자애가 있어. 그러니까 다 가일이야. 가일. 니가 와. 니가 와 플레이. 그렇지. 니가 와. 시계 회전투야. 시계 회전투. 그렇죠. 시계 회전투. 이런 경우도 있었고. 진짜 별일이 다 있었죠. 재밌네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린데 저는. 체험을 해보셨으니까. 이 앱 어플이나 이런 거에 대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범계 탑건이래. 범계다. 메버린. 범계. 일단은. 어플을 만난다라는. 어플로 만난다라는 거나 이런 것들 자체가. 예를 들면은. 실제로 만났었을 때는. 그러면은 괜찮냐. 응. 라는 것도 사실 보장이 돼 있지 않나요. 응. 그렇죠는. 그럼요. 어디서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가 중요하죠? 누구냐. 누구냐. 누구와 어떻게. 어떻게 만났냐. 어떻게 누구와 어떤 식으로 만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네. 사실 이런 게 중요합니다. 교감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저는 오히려 어플이나 이런 거나 SNS나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적어도 정보를 좀 알 수가 있잖아. 취향도 알 수가 있고 훨씬 안정적으로 사람도 만날 수가 있잖아요. 네. 좁혀지니까. 어어어어 실패를 할 필요가 없어. 실패가 되게 많이 줄어들어요. 진짜 옛날 채팅 시절 생각해보면은 수많은 실패가 있어요. 거의 거의가 실패야. 서로 실패야 다. 그러면은. 왜냐하면 아무런 정보가 없잖아. 숨어 있다가 다시 공항으로 돌아간 적도 있어요? 항공모함으로? 저는 심지어 도망치다가 잡힌 적도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맞았구나. 아니 뭐냐면 롯데리아에서 그때. 호대 잡혔구나. 그때 미팅하기로 했어. 네. 3대상 미팅하기로 했는데 롯데리아. 그때 신림동이었어요. 거기서. 위에서 이제 롯데리아 2층이었는데 올라가. 야 니가 망보고 와. 올라가서 봤는데. 막 보고래. 막 보고래가 딱 보고나서. 잡혔어. 딱 오다가. 밑에서 우리 계단 밑에서 기다려가지고. 올라갔는데 딱 봤는데 여자애를 입은 거야. 눈이 마주친 거야. 내가 롯데리아에서 키면서 롯데리아. 근데 이 새끼가 이런 거야. 딱 이따가. 이래 버린 거야. 막원을 해버렸어. 그러다가 얘가 뒤꿈치다가 자빠졌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근데 우린 도망쳤지. 찌질이 없어. 얜 잡혔어. 찌질이 없어. 얜 잡혔어. 이랬던 적도 있었어요. 아 정말 어릴 때 이야기. 너무 노매너라고 지금. 너무 개. 노매너는 맞지. 예의가 아니지. 예의가 아니지. 이건 어때요? 중학교 때. 되게. 중학교 때면 뭐. 니코 작전. 니코 작전. 니코 작전 뭐예요? 잘생긴 남자애가. 어디서 만나자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시계보는 척하면서 이렇게 있어. 아 니코이. 잘생겼잖아요. 딱 나오게 한 다음에. 어 말 걸면. 어 안녕하세요. 만나기로 했었죠. 하면서. 쉽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게끔. 하나 디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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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코이 대작전. 하나 딱 세워놔. 본체는 그게 쓱 나오는 거예요? 본체는 나오게 해서 한 다음에 딱 만나. 어때 이거 괜찮아요? 디코이한테 충분히 보상만 있다면. 그렇지. 손옥홍이네요. 근데 심지어 채팅으로 하니까 얼굴을 모르잖아요. 왜 뭐 전혀 모르잖아요. 그럼 이런 식이야 항상. 너 누구 닮았다고 얘기 많이 들어? 그러면 연예인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근데 항상 이래. 아 누가 뭐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누구가. 나를 닮았다고. 나를 닮았다고. 나를 닮았다고. 보통 이제. 졸라 억울하게 닮았어. 닮긴 닮았어. 닮긴. 이게 또 있어. 뭐가 있어. 뭐가 있는데 억울해. 거짓말. 이런 식으로. 그런 일이 있었죠. 형님 맨날 정우성님하고 닮았다고 하잖아. 그런 느낌처럼. 나 정우성. 눈이 정우성 닮았다는 얘기 듣는데. 맞아. 그거야. 그런데 이게 어플은 정보가 더 거짓일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사진도 그렇고. 중요한 거는 어플이라는 어떤 그것이 떳떳하냐 못하냐라는 말 자체가 사실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직접 만나도 사기꾼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소개를 만나도 사기꾼이 있을 수가 있고. 나이트에서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어플로 만나는 것은 그게 뭔가 이런 잘못된 게. 만약에 잘못된 게 있다면 사실 소개를 통해서 만나는 것도 거기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러니까 사람을. 디메리트는 아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어플로 만났다고 해서. 그럼. 위험성이 막 증대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사람은 어차피 원래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누구나. 어디서 만나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옛날보다 훨씬 더 나는 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은 해요. 이게 오히려 더. 그러니까 어플보다도 SNS 이런 걸 통해가지고 좀 그렇게 막 서로 DM을 주고받든 메시지를 주고받든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소통하면서 그 다음에 본다라는 거는 수많은 어떤 시간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나는 좋다고 봐요. 여기 채팅창에는 보통 언어교환 어플에서 직접 만난 사람 거의 없음. 어플 말고도 오프라인으로도 외국인 만나는 검증된 커뮤니티 같은 게 많이 활성화되는데 굳이? 라는 채팅도. 그러니까 지금 약간 좀 이게 뭔가 뭐 이제 좀 뭐 이제 언어교환이라든가 뭐 외국인 뭐 어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뭐 이제 좀 우려라는 것이 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상 딱 만나보고 만나고선 이 사람이 뭐 나를 잡아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딱 보면 각 나오잖아. 살짝 카페 사람들 많은 데서 카페에서 한번 만나보고 그냥 커피 한 잔 정도 얘기해보면 답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좀 약간 그 전문 어플 얘기가 좀으로 좀 빠진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만남용 어플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만난 게 잘못된 거냐 하는데 사실은 아니죠. 그렇지. 사실은 아니지. 그리고 모든 SNS고 모든 어떤 뭐 어플이건 간에 뭐든 간에 어떤 이런 남녀의 어떤 사교화 어떤 이런 것들이 대놓고 그걸 하진 않는 것들이지만 그렇게 해서 흥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요. 페이스북도 솔로 나는 솔로다 미혼이다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줌으로 인해가지고 사람들이 급격하게 되게 많이 성행했잖아요. 내 상태를 맞아 표시할 수 있는 게 있었죠. 내 상태가 원래 없었거든요. 복잡한 연애 주문이던 것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내가 싱글이다 이런 걸 얘기해줌으로 인해서 훨씬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활성화가 된 거야. 그리고 뭐 한국어를 배우고 싶으면 이 트위치 여기 채팅창도 굉장히 좋은 언어 교환 어플이거든요. 아 여기요? 이를 통해서 뭐 채팅이나 뭐 어떤 태도 같은 것도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외국인 분들은 트위치로 해서 배우셔도. 그리고 지금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꼭 무슨 만남이라는 건데 너무 지금 뭔가 이성으로 만나겠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너무 갖지 말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호기심이 간다. 호감이 간다라고 했었을 때. 근데 이성 친구 만드는 게 말 제일 빨리는데. 그건 맞아. 말을 많이 해서. 말을 하고 싶은 그게 강해서? 이 분이 케로가를 쳐줘가지고. 일단은 싸울 싸우거든요. 싸울 때 엄청 는대요. 잠깐만요. 리액션 한 번 해줘야 돼.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왜 안 들었어요. 한 번에 리액션 한 번에 이게 있잖아. 아 미안합니다. 왜 왜 왜 하는 줄 알아요? 그 이성끼리 했을 때? 언어가 왜 늘어난 줄 알아요? 왜요. 아 못 들었구나.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혀루가 다 쳐요.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알겠어요. 좋아요. 알겠어요. 이거. 나 화장실을 한 번 다려고 했어. 아니요. 화장실을 가자. 이 얘기? 여기도 요강을 하나 갖다 놓는 것 같덕니까? 그래요. 요강 괜찮아요. 스탱으로 된 거. 로마 공화장처럼. 옛날 로마 시대처럼. 그거 그거. 다 같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별을. 변기 보면서 앉아서 얘기하잖아. 그 타짜 타짜 타짜. 드럼통에. 그거 저기 오줌 누면은 저기. 일어났다 오면은 기운 빠진다고. 끗발 떨어진다고. 아 이거. 오랜만에. 말을 하니까 너무 좋다. 어제 오랜만에 대학로를 갔어요. 어? 어쩐 일로요? 연극 보러? 연극을 보러. 사실은 진짜. 너무너무 가기 싫었어요. 왜요? 이제 움직이는 게 싫어요. 멀기도 하고 대학로. 멀기도 하고. 사실 옛날이면 기꺼이 갔었을 것 같아. 옛날에는 정말 계획이라는 게 없으니까. 오늘은 또 어떤 우연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즐거운 일이 벌어질까. 어떤 모험이 펼쳐지잖아. 그런 느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던 내가 어느 순간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계획되어 있고 편안한 것만 다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인풋이 없어. 똑같아. 그러니까 안 움직여 더. 그래서 어제는 모처럼 네? 진짜 갑자기 연극 보러 오라고 자꾸. 너무 가기 싫은데 알았어. 그러면은 대학로에 내가 좋아하는 피자집이 하나 있거든요. 네. 어? 그 요원승 님이 하는 거. 아니 말고는. 피제리아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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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셰프님이 하신. 거기 그 송우아빠 채널로도 나왔어요. 피자가 잘 나왔는데. 옛날부터 하셨네요. 거기 내가 좋아해서. 오케이. 근데 피자가 메인이다. 오케이. 이거를 먹으러 가는데. 왜냐면 연극이 약간 좀 시시할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잖아요. 내 체형이 안 맞았을 수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뭐 하나는 확실한 걸. 확실한 걸 하나 해놔야 돼. 안전빵을. 안전빵. 그건 피자야. 그게 피자야. 이 피자는 내가 많이 먹어봤어. 알아. 잘 알아. 오케이. 난 무조건 이게 메인이고. 덤으로 연극이 재밌다. 너무 좋은. 오늘 최고의 날이다. 그렇죠. 이거잖아요. 이렇게 계획을 세웠죠. 보험이네 진짜. 그렇죠. 그래서 피자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피자를 탁 먹고. 연극도 근데 의외로 재밌었어. 생각보다 재밌었고. 생각보다 연기를 잘했어. 또 이렇게 오랜만에 보면 재밌거든요. 오랜만에 보니까 재밌더라고. 그리고 너무 더웠는데 이 더위가 약간 좀 후덥지근한데 대항로를 걸으니까 좋더라. 이게 뭐냐면 약간 좀 후덥지근한데 너무 더웠고 후덥지근하고 대항로에 걷는데 이 느낌이 옛날 과거로 내가 약간 회귀하는 느낌. 그때도 한 번 이럴 때 있었던 것 같은데 느낌 들면서 너무 이게 감각이 막 세포가 살아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또 소극장 들어가면 약간 다른 세상 들어간 거죠. 그렇죠. 에어컨이 싹 나오면서 어둡고. 그리고 오랜만에 남들이 어떤 연기하는 걸 생생하게 라이브로 보잖아. 얼마나 좋지 않나. 끝나고 또 맥주 한 잔 쫙 너무 좋고. 야 오늘 너무 오늘 알찼다. 만약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또 그냥 작업실에서 띵까띵까버리면서 웹서핑이나 하고 있었으면 오늘 하루가 기억났을까? 그렇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평범한 일요일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즐거운 날은 기록을 해놓자. 또 이기를 썼죠. 어디에다가요? 인스타에다가 썼어요? 저는 일기는 맨날 제 일기장에 씁니다. 일기장이 따로 있어요? 네. 전 따로 있어요. 일기는 일기장에. 일기장을 한번 낭독하는 것도 한번. 일기장은 왜 낭독을 해? 제가 채점도 해드리겠습니다. 태오리 채점. 아니에요. 밑줄도 그거 가드리겠습니다. 맞춤법 틀린 것도 체크해주고. 김풍이 형이 정말 대학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군요. 다음에도 꼭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래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내가 이제 아는 여행을 같이 갔거든요. 우리 풍이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구나. 근데 내가 이제 아는 여행을 같이 갔는데 그 형이랑 둘이 그 얘기를 했어요. 형. 되게 추운 날 오늘을 기억하자. 이게 왜 거기. 혹시 그거 봤어요? 그거 뭐냐. 해방. 아. 나의 해방. 나의 해방. 나의 해방. 나의 해방. 거기서 그런 대사가 좀 나오거든요. 네네. 두 사람, 두 사람 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그 얘기를 둘이 하고 있더라고. 왜냐면 오늘 좀 약간 후덥지근하고 둘 다 왜냐하면 이 형도 나이가 있고 하니까 둘 다 안 나오고 싶어 했어. 형 오늘 근데 억지로 한번 가보자. 옛날처럼 한번 억지로 해보자 뭘. 했는데 형 오늘 너무 근데 좋지 않아? 억지로 하는 거야. 이 후덥지근한 이것도 막 끈적거리는 이곳이 겨울이 되면 좀 그리울 때가 있을 것이야. 그래. 한번 그리고 오늘을 기억하자고. 내가 까먹으면 형이 얘기해. 형 까먹으면 내가 얘기할 테니까.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서로 까먹어. 그렇죠. 또 까먹고자 그런 거. 너무 웃기다. 이렇게 했습니다. 서로 까먹기. 자. 다음 얘기.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지금 했기 때문에. 바로 그거입니다. 또 여기 박제가 되고. 그렇죠. 박제가 된 거죠. 맞네. 자, 취업 봅시다. 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긴장하지 않는 법 볼까요, 한번? 자, 이거 긴장하지 않는 법. 긴장하지 않는 법. 이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긴장하지 않는 법 어렵죠. 안녕하세요, 친디. 저거 저거. 네. 안녕하세요, 친디. 일단 왕날편 사연을 보내는 것 같아 반갑고 재밌네요. 저는 26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휴학생입니다. 사연을 적고 있는 지금은 13일이고 3일 뒤면 학수고대하던 시험날입니다. 지났네요. 이제 한 이틀 지났네요. 교회가 나왔겠네. 그럼 공부를 해야지 왜 느긋하게 사연이나 적고 있냐 하시겠지만 큰 시험을 앞둔 상황에서 되려 책이 안 읽히더군요. 제 고민은 다름 아닌 취업입니다. 저는 지금 2년 동안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고 작년 시험엔 필기시험은 붙어놓고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코앞에서 넘어지니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더군요. 최종 발표가 작년 10월 21일이었는데 그날은 궤돈님이 눈을 부릅뜨고 설명하시던 누리호 시험 발사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불합격 통보를 받고 눈물 어린 눈으로 발사 중계를 보던 그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뒤로 공부했던 1년보다 더욱 열심히 공부하니 벌써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사연을 다음 주 월요일에 읽어주시니 제 사연이 뽑힌 들 이미 저는 시험을 보고 난 뒤겠지만 찐펄풍님께 어떻게 하면 시험날에 긴장하지 않고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물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하지만 공무원 수험생들은 매번 시험에 떨어질 경우 앞으로의 1년을 더 고생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취업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다시 학교로 돌아가자니 자괴감이 들고 붙을 거라는 확신 없이 1년을 더 공부하자니 몸도 마음도 지치고 자신이 없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터널을 걷는 기분입니다. 그저 며칠 뒤에 있을 시험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쉽지 않네요. 사연을 적고 있으니 제가 지금 정확히 무엇이 고민인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저는 정신 차리고 다시 공부나 하러 가야겠습니다. 우울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빗하오스 출신 독수공방으로 공부하며 밥을 먹거나 쉴 때면 침착매님 영상을 보며 많이 웃었습니다. 결과에 어찌되었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진짜 공감하고 긴장 좀 어떻게 하시는 편이에요? 어때요? 하죠. 하죠. 시험 날이요? 시험 날이든 뭔가 좀 이렇게 긴장해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떤... 긴장이 좀 약간 난 스트레스다. 최근에 팬미팅 했잖아요. 그거는 좀 특이한 이벤트인데 그날 긴장했어요 안 했어요? 긴장을 했죠. 왜냐하면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했어. 내가 책임져... 이거 똑같잖아. 하고 도망가는 거면 괜찮거든요. 그렇지. 내가 벌린 일이면 긴장되지. 내가 벌렸기 때문에 확실히 이게 신경을 썼죠. 왜냐하면 오신 분들이 멀리서도 오신 분들이 어... 이렇게 좀 별로 성에 안 차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 결과가 의식이 되면 긴장을 하게 되죠. 이분들은 당연히 의식을 할 수밖에 없죠. 뭐 극복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통 이제 도피로 가죠. 도피로 간다는 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세요. 왜냐하면 긴장을 노력을 통해서 극복하려고는 안 해. 외면. 외면.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쿨해 보이지만 쿨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무책임한 거지. 아 근데... 시바 봐.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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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가 되게 중요한 지점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될 때나 되나? 시바 어떻게 되겠지라는 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진짜로. 왜냐하면 실제 뇌과학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목표물을 갈 때 장애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나 그 얘기 들었어.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장애물을 피해가야지 라고 생각하면 여지없이 장애물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런 순간. 머릿속에서 장애물을 생각하지 않는 장애물에 걸리지 말아야지 라는 순간부터 장애물이 생각했단다라는 거지. 맞아. 맞아. 담배 금연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키 선수가 저기 싹싹 피해서 가야 되잖아요. 팍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 머릿속에서 저 꼬린 지점만 봐야 되지. 나무에 걸리지 말아야지. 하늘만 나무 때문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부딪힌다. 무조건 부딪힌다. 리듬이 망가지니까. 그렇죠. 줄넘기를 하다가 내가 그냥 뛸 때는 괜찮은데 내가 이 줄넘기를 낼 때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서 걸린다는 게 맞아요. 맞아. 맞아. 의측하는 순간. 그런 거라는 거죠. 줄넘기 맞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약간 긴장하는 것과도 같이 일맥성투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계속 떨어지면 좋대는데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이 지금 머릿속에서 지배를 하는 순간 떨어져. 이게 시험이 안 보이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사실은 이게 말은 쉬워. 근데 이게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이 안 나냐고. 그렇잖아. 거기서는 말이 그거야. 그러면 나무에 아무리 치르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길을 따라가라는 생각만 하면 길만 보인대. 그렇지. 길만 봐.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게 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험 보는 건 당연한 그냥 어떻게든 그냥 관례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 본 다음에 뭐 하지? 라는 생각을 한다든가. 내지는 정말 나는 예를 들면 이게 나는 1년에 한 번씩 보는 나는 저는 수능을 세 번 봤습니다. 그렇잖아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할 때마다 점점 심해지지. 편두에서 떨어지는 군대가 나는 끝나는 거야. 점점 심해져.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보는 사람들은 모의고사를 많이 봐요. 왜냐. 모의고사를 통해가지고 계속 연습하는 거야. 이 자리를 익숙하게 익숙하게 만드는 거야.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최대한 내가 그거를 익숙해하기 위해서 몸에선 좀 적응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의식을 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힘들어요. 근데 되게 힘들지만 이 원리라는 거를 아느냐 모르느냐라는 것 자체가 좀 큰 차이 있다고 봅니다. 채팅창에 십일수 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십일수가 아니고 수험 기간 자체가 11년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혜인님이요? 네. 달라요. 그러면은 면접은 또 긴장 안 하는 법이 있을까요? 그 이거 말고 면접 사람 대 면 대 면으로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때 예전에 장도연 씨가 한 번 방송에 나서 그런 얘기한 적 있어요. 남들 앞에 청중 앞에서 내 얘기를 할 때 너무 긴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너무 얼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마인드 셋업을 비슷해요. 족밥새끼들.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족밥이다. 족밥새끼들 다 내 얘기 들으러 왔구나. 이런 느낌으로 한다는 거예요. 효과 있습니다. 마치 그거예요. 똑같아요. 가만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떻게 하면은 긴장이라는 것 자체는 본인에 대해서 특히 시험 같은 경우는 외롭잖아요. 나 혼자의 싸움이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왔어. 그러면은 내 몸한테 내가 의식을 하는 내가 그냥 생각하는 거야. 야 너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널 믿었죠. 너 잘할 수 있어. 너는 그냥 한대로만 하면 되라는 생각만 하는 거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자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래서 교수님들이 긴장 안 하는 거냐고. 그렇죠. 교수들은 진짜니까. 그런데 교수님들이 뭘 진짜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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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맞다니까. 왜냐하면 봐봐라. 진짜 그래. 보면은 교수님들이 딱 들어오면 나이 부하게 와가지고서는 수업하시잖아요. 긴장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수님이랑 사적으로 내가 옛날에 나는 수업 들었던 교수님이랑 사적으로 만난 일이 있었어. 만나는데 교수님 긴장을 하시는 걸 난 처음 본 거야. 왜냐. 이 교수님보다 내가 그 어떤 어떤 분야의 부분에서 얘기를 할 때 내가 조금 더 아는 게 많은 상황이었거든. 그러니까 교수님이 긴장을 하는 거야. 자기가 바보 같은 짐 말까 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 자리는 내가 교수님한테 자문을 구하려고 물어보는 가능성이 보이죠. 우리 같이 잘했는데 긴장을 하시는 거야. 평소에는 되게 말씀 잘 하시던 분이셨거든. 그건 안 쓰고 한 거 아니에요? 나? 그런데 아무튼 그렇다. 그렇다라는 거죠. 긴장이라는 것 자체는 정말 나한테 있는 거지.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있는 거야. 내 안에 있는 거야.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스린다라는 거는 내 안에 두려움을 없앨 수만 있다면. 그렇죠. 어렵지. 어려워요. 말은 쉬워. 말은 쉽지만 원리를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이 저 감정이 저렇게 생기는 걸 어떻게 막아요 사실. 그냥 계속 트레이닝을 할 수밖에 없지. 최대한 하다 못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환경을 계속 익숙하게 만드는 거야. 이 환경에서 나는 이 시간에 계속 어쨌든 간에 모의고사든 뭐든 간에 그냥 그 상황을 계속 그러니까 시험 보려고 자꾸 비슷한 시간 만들어 놓고 그 시간 내에 풀기에 혼자서 모의고사도 연습하고 하잖아요. 최대한 그 긴장되는 순간을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연습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게 또 공무원 시험이 참 이게 저는 뭐 해본 적은 없지만 심한 일잖아요. 딱 봐도 객관적인 사실 나열만 해도 실패하면은 또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냥 처음 하는 거랑 다르게 점점 쌓이는 거잖아요. 이게 형 일수 이수 하는 것처럼 죄수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건 더 심할 거 아니에요. 사실 나이가 더 하니까 그치. 그리고 돈도 막 계속 들어가고 남는 게 없잖아. 만약에 다른 걸 접었을 때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학생 때 하는 거랑 이때랑은 압박이 조금 더 다를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 더 긴장해. 하지 마. 왜 그런 얘기 해. 왜 그런 얘기 해. 골라서 안 해 아주 그냥. 아니 그런 거 없어. 그냥 평소대로 해. 똑같아. 그냥 모의고사처럼 해. 왜 압박해. 떨어진다고 안 죽어. 괜찮아. 그냥 해. 아 씨X 이것도 말 못 하면 어떻게 살어? 뭐 화초야? 화초 키워? 인간 키워 놓은 거 아니야? 인간은 화초야. 그냥 편하게 그냥 이렇게 해야 되지. 떨어지면 아니 뭐 좀 억새같이 살아야지. 비료 주고 영양제 꽂아주고 해야 돼? 좀 영양제 좀 달라고 지금 쓴 거잖아. 근데 어차피 끝났어. 끝났어? 끝났는데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몰라. 지금 뭐 걱정은 상관없는데 이틀이 지났어요. 그 저기 결과 좀 알려주세요. 예 그러십시오.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똥물도 좀 타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 아무튼 근데 이거를 나는 오히려 정면 칭찬양파요? 받아들여. 받아들였을 때 내려놓을 때 좀 하지 않나요? 사실 이제 나는 우리한테 비유를 하자면 그거 같아요. 우리가 방송이나 이런 거를 처음에 할 때는 다들 얼마나 절고 얼었어요. 맞아요. 굉장히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편하게 하잖아. 왜? 왜? 이 사람들이 나를 안다고 생각을 하잖아. 익숙하고. 이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편하게 느끼는 거지만 사실상 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알까? 모를 수도 있잖아. 그냥 끝잖아. 근데 또 그냥 우리는 평소에 바이브대로 하는 거야. 근데 아 이 사람들은 나를 모르지 참 나 여기 되게 낯선 곳이지 하는 순간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텐션이 하나도 안 나와요. 경직돼. 경직돼잖아. 똑같은 거라고 봅니다. 맞아요. 그 사람들은 평소에 유튜브에 나온 이 모습을 보고 싶어서 봤는데 왜 이렇게 얼어있어?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지. 저는 근데 이 상황이면 긴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장하는 건 맞지.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마인드를 하려고 해도 나는 안 하고 결국은 긴장해도 상관없는 실력이 있어야 돼. 맞지. 그것도 맞지. 그건 진짜 힘들지. 그게 제일 힘들어. 굉장히 제일 힘든 거야. 그게. 아니 올림픽당한 사람들은 다 긴장할 텐데 올림픽은 그렇지. 거기서 신기록 내는 사람도 있다고 근데 자기 최고 기록을 올림픽 나가서 내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근데 김현원 선수 보라고 그냥 하는 거죠. 기록 나가잖아. 거기 가서 아 나 이거 어떡하지? 나 이거 저번에 기록 이러지 않잖아. 근데 이게 다 사람마다 다른 거야.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 핑퐁의 드래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 최고의 선수지만. 그런 것처럼 사람마다 좀 다르지. 근데 기본적으로 왜냐면 담이 있잖아. 담. 담의 력이 있단 말이야. 이게 사람마다 기질이 달라요. 결과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어. 나도 사실 담의 력이 약한 편이어가지고 긴장 잘하거든. 저는 쌤. 은근히. 그렇지. 긴장이 없어. 약간 은근히 담의 력이 되게 좋은 편이야. 담력이. 뭐가 왔네요? 괜찮아. 자 요거 요거는 익숙하게 하고 뭐 좀 마인드를 계속 익숙하게 하는 거를 하면은 좀 괜찮아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이런 조언을 좀 해드렸습니다. 의식하지 않는다. 의식하지 않는다. 길을 봐. 길을 따라가. 나무를 보면 부딪히죠. 멀리를. 멀리 저기 목적지를 보는 거지. 스케이드보트 할 때 똑같거든. 스케이드보트 할 때 하다가 넘어지는 게 요거보다 넘어져. 어? 나 잘 굴러가고 있는 거 맞아? 다 넘어지는데. 아 난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 어렵지. 아무튼 이거는 제 스타일은 그냥 긴장하기. 자 하고 어? 보자. 열등감과 자존감의 하락 이런 거 볼까요? 아니면 그래요. 그럴까? 요거 요거 한번 가죠. 좋습니다. 누구 이거 자존. 어? 잠시 잠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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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등감과 자존감의 하락 안녕하세요. 2016년쯤 침착맨 워킹데드로 입문한 시청자 침뽕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정신차려 대학교 편입 인턴 등을 하고 현재 포항에서 전자공학 관련 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 모습에 굉장히 만족하고 적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노력했다고 인정받고 있어 뿌듯합니다. 포항공대요? 포항공대? 뭐 그쪽인가 봐요. 하지만 이런 과정을 경험하다 보니 매번 이전보다 나은 모습과 이 시기만 지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뱀의 머리보다 용의 꼬리가 될 수 있는 집단에서 노력하다 보니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마치 이 집단의 꼴등으로 들어왔기에 이 사람들과 내가 어울리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과 함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도 이것만 이겨내면 연봉 졸업장 등 혜택이 있는 것이 보이기에 긴 여정의 마라톤을 멈추기 힘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배부른 고민이라 볼 수 있지만 이 시기를 군대에 다시 한 번 왔다는 생각으로 입학 초에는 다짐했지만 그 의지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심펄풍님은 웹툰이나 방송활동을 하시면 뭔가 맞지 않는 가음투를 썼을 때 느껴지는 열등감이나 자존감 하락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는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체능 쪽은 천재나 특출난 분이 더 많으니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매번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예전에 이현세 선생님이 쓰신 글이 엄청 좋은 글이 있어. 뭔데요? 살다가 천재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글을 천재가 썼어. 그런데 그렇지. 보내줘라. 천재는 보내줘. 보내줄 건 보내줘. 그런데 나중에 결국 하다 보면 만나게 돼 있다. 천재는 좀 빨리 가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나 빼고 다 천재 같아. 전교생이 나 빼고 다 천재야. 그게 막 서울대 가면 처음에 그렇다면서요. 동네에서 내가 공부 제일 잘했는데 여기 오니까 다 잘해. 다 잘하는 사람들이 모였거든. 홍대도 그랬어요. 되게 현타 온다고 하더라고요. 다 잘 그렸다고. 다 잘 그려. 나 여기 있어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한도분한 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 석사 과정이고 주변에 인정을 받고 있지만 주변에 워낙 잘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존감이 뱀의 꼬리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환경이 자꾸 노출되니까 아무래도 자존감 하락은 좀 필연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저는 고민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뭐냐면 그냥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본인만은 아닐 거란 말이죠. 진짜로 그럴 리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감정과 이 느낌이라는 거를 기억한다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왜요? 사회에 나오면 어쨌든 이제 어디든 간에 내가 뭐 나의 능력을 발휘하거나 뭘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위치에서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아 그때 자존감이 되게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네.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의 나는 아 나는 내가 제일 제일 못난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이 되게 큰 고민 같지만 시간 지났을 때 이런 비슷한 상황이 또 놓였을 때 아 맞다 그때도 이런 비슷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건 고민거리도 아니었네요.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지금 이 고민도 나중에 되면 큰 고민이 아닐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심야신당 하나씩. 심야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이거 약간 기한84식 솔루션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걸 직접 목도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방송이 이제 쪼파티에요. 피디님들하고 막 이제 술을 마시는 거야. 거기서 숙소에서. 쪼파티. 그런데 막 기한이 취했어 약간. 취하면 약간 말투가 이렇게 돼요. 그대들은 다 스카이 다니는가? 막 이래. 근데 이제 피디님들이 막 20대 중반 중후반인데 다 진짜 막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막 이래. 내가 말을 섞을 수가 있는 건가? 막 이래. 궁예, 궁예. 그 학력에 대한 콤플렉스가 되게 커. 그런데 그러더니 갑자기 술게임을 하지. 그러더니 자기가 그 분위기를 완전히 막 다 주도해. 다 막 스카이 나온 사람들이 막 이렇게 돼. 그게 기한84식 솔루션이에요. 술게임을 해가지고. 내가 리더가 되면 그들을 조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자존감과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저도 진짜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정말 별것도 아닌 거에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어떤 일을 몰입해서 생각을 하거나 일을 할 때는 특히나 이런 생각이 하나가 쑥 들어오면 이게 점점 커져. 머릿속에서.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화가 나. 그 정도로 갑자기 확 이럴 때가 있어. 이런 경험분들은 아마 많이들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럼 이게 나 혼자만의 고민인 거야. 그 당사자나 여기 보면 생각도 안 하고 있어. 맞아. 아무런 근데 나 혼자만. 나 혼자만 이거를 계속 부풀리고 뭐하고 나 혼자 이러고 있는 거야. 의미가 없는 어떤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불교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다 너 안에 있다고. 걱정이라는 건 이 안에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게 맞는 말인 게 자기가 기준을 자기가 세워야 돼요. 이게 학점이나 이런 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씨가 나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절대평가인 과목도 있지만 요즘에 다 상대평가 아닌가? 씨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거를 본인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했을 때 납득할 수 있으면 오케인 거야. 씨를 받아도. 내가 해서 내가 이만큼 해서 했고 상대방이 뭐 이렇게 뭐 자기가 꼴등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뭐 꼴등이야. 그런 거 뭐 감안해서 내가 열심히 했고 이 정도 해서 했으면은 자기가 만족을 했으면 끝인데 이게 상대방하고 이제 상대평가를 해버리면은 그렇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는 좀 약간 고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음 그렇죠.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이거를 정해진 이걸로 해버리면은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침착맨의 말을 조금 보태자면은 이거예요. 학교라는 집단은 생각보다 다양성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라는 곳은 평가를 내릴 때 사람 평가를 내릴 때 자기네들이 만든 되게 고루한 옛날부터 전래부터 내려왔던 그 기준에 맞냐 틀리냐로 이 사람의 학점을 매기는데 나는 사실상 이거와 다른 어떤 부분에 특출난 지점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 학교에서 정해지는 어떤 게 그 룰이 아니야. 내가 만약에 이 학교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이 학교에서 공부만 살아야 된다면 얘기는 달라지지만 난 이 학교를 거쳐서 사회에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학교에서는 되게 내가 전혀 특출나지 않았던 이런 분이 사회에 나왔을 때 되게 특출난 부분으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도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학교에서는 내가 비록 C를 맞사질지언정 내가 다른 데에서 나오는 것이 여기 C와 합쳐졌을 때 A 뿔뿔이 나올 때가 있어. 이 업체나 시너지로 인해가지고 여기서 일종의 수련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하급 사이언이야. 결국은 내가 근데 지구로 파견을 가게 돼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안 될까요? 그게 뭐야? 지구로 파견 이게 뭔 말이야? 아니 뭐 그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왜냐하면 이 친구들하고 같은 회사에 갈 확률도 사실 졌거든요. 같은 회사에 가서 같이 경쟁할 확률은 더 졌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일종의 수련을 하고 있다. 내가 수련을 하고 있고 이 수련 여기서 뭔가 막 성적을 내고 뭐하고 물론 잘되면 좋죠. 경쟁을 해서 이기면 더 좋은데 사실은 여기가 너무 매몰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본인이어야 돼. 저도 계속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던 게 제가 유튜브 할 때도 막 뭐 얘기가 나오고 조회수가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조회수가 잘 나왔다고 해서 정답이 아니야.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재밌었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판단을 남한테 미루면 안 돼. 그렇죠. 내가 재밌었는데 조회수가 안 나왔다? 그럼 더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런 기준을 나한테 잡아야 돼. 이거를 계속 등수가 나오고 해버리니까 기준을 이렇게 미루게 되는데 자기가 어느 정도 납득할 때 롤도 하다 보면 봐봐요. 다 상대적인 거야. 결국은 1등 아니면 다 못하는 건데 이거를 기준을 상대평가로 내려버리면 플래티넘이어도 계속 부족한 사람이야. 그렇지. 챌린저 1등 아니면 다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가 기준으로 세워가지고 거기서 적당히 만족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안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건 내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를 계속 담금질하고 부추겨가지고 계속 자기가 발전해 나가면 그런 스타일로 해서 자기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자기를 채찍질하고 근데 내 스타일은 어느 정도 지점에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괜찮다고 하는 지점에서 딱 해도 오케이라는 거지. 그렇죠. 이거를 그러니까 꼴등이 문제가 아니야. 자기가 씩씩하게 해나가면서 자기가 성과를 계속 조금이라도 유의미한 성과가 있다면 된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학생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라는 우리가 학업이라는 것에 대한 본질을 잘 생각해야 돼요. 학교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내가 실제로 사회에 나오거나 어떤 생활을 하거나 뭐 할 때 이걸 써먹기 위험이야. 그렇잖아요. 이게 학교에 이게 이 교회에서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물론 경쟁을 하면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경쟁심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여기서는 수련장 수련장 여기서 내가 충분히 이 수련을 겪었는가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았는가 나는 사회에 나와서 이 부분을 내가 써먹을 수 있겠는가 사실 이거잖아요. 그렇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해버릇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침착매에 이렇게 멀쩡한 말 하냐고 다들 오늘 약간 침착매은 오늘 좀 약간 이상해. 이상하다고 아니 이게 지금 제가 계속 하는 말이 괴가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맞아. 괴가 같아. 그러니까 여기 채팅창에서 하는 말이 있거든요. 지 말만 맞아. 그거랑 맞아. 괴가. 그러니까 내 기준이 내가 돼야 되지 남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면 내가 해야 돼? 아니잖아요. 채팅창 보지 마. 알았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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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창 평상시에 평상시에 침착의 시발만 맞아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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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마인드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기준을 본인이 잡으라는 거예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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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실은 그 꼰스러움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되게 네거티브한 걸로 많이 쓰이긴 하지만 꼰이 없다라는 꼰이 일종의 개성이잖아요. 나만의 개성이고 나의 생각이야. 나의 가치관이고 그거에 대한 거를 남들 따라간다는 것도 봐보고 그렇잖아. 내가 정하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넘어갑시다. 라고 꼰이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정신 승리의 그 느낌도 있지만은 발전을 하지 말라는 뜻은 또 아닙니다. 자기가 기준을 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그럼요. 자기가 정한 기준에 맞춰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정신 승리해서 탈출해라. 이게 아니죠. 이 멀쩡하다고 하니까 더 하는구만. 멀쩡한 소리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지 인생을 가꿔나갈 수 있냐면요. 딩동댕대학교 나가더니 아주 그냥 억호성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딩동댕대학교가 사람 망쳐놨어. 지금 거의 뭐 침덩 피터슨 교수라고 침덩 피터슨 테드 침덩 피터슨 테드 가야 해. 테드 테드 아 웃깁니다. 꿈. 꿈 뭘까요? 자. 어디 봅시다. 애매한 재능? 아니면은 재능 얘기 낚아있으니까 했으니까. 좋아. 꿈이 너무 현실적이어야 되죠. 꿈이 너무 현실적이에요? 볼까? 진짜 꿈 얘긴가? 궁금한... 가요? 그럴까요? 좋습니다. 잠깐만요. 꿈이 너무 현실적이에요. 요즘 자꾸만 잘 때마다 꿈을 꿉니다. 진짜 꿈 얘기잖아? 밤에 잘 때도 그런데... 아니 진짜 그냥... 그런데 꿈 카테고리로 들어와버렸어. 들어왔으니까 들어왔으니까 했으신 합시다. 그것도 고민이 있나 봅시다. 밤에 잘 때도 그런데 낮에 10분 20분씩 쪽잠을 잘 때도 꿔요. 그런데 뭐 꿈을 꾸는 게 뭐가 문제냐 싶을 수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꿈은 꿈마다 지나치게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꿈 속에서 꿈을 꾸고 또 꿈 속에서 꿈을 꾸고 합니다. 사실은 인셉션이었다? 팽이가 돌아간다? 아는 사람들이 나와서 굉장히 현실적인 스토리로 꿈이 흘러가는데 항상 안 좋은 스토리들을 부립니다. 그러다 꿈에서 깨도 시잘대기 없이 현실적이라서 무지하게 찝찝한 기분. 그리고 계속 꿈에서 꿈을 꾸다 보니 진짜로 잠에서 깨도 내가 깬 게 맞는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 자다가 한두 번씩 이런 꿈들이 맞아떨질 때가 있어서 정말 더 이상 꿈을 꾸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분은 더 있어 밑에. 더 있어? 뻥이야. 자 요거 어 요거는 이분 혹시 그거야 아까 그거 아니야 혹시? 미래를 보는 사람?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 예지목?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 옛날에 에드가 케이씨가 에드가 케이씨가 잠을 그렇게 많이 왔어. 그리고 잘 때마다 그리고 계속 뭐 보인다는 거야. 잠코드예요. 에드가 케이씨가 예언자예요? 예언자예요. 미국에서 진짜 유명한 예언자예요.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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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 어디서 다른 세계라 갔다 오는 건가? 그러니까 뭔가 보이는 거지. 보이는 거지. 그렇지. 미래가 보이는 거야. 그 강풀형 만화에도 나오는데 그게 기면증이라고 갑자기 잠들어. 어어. 그게 잠든 동안의 미래를 잠깐 봐. 그러니까 이게 아카싱 레코드처럼 미래가 다 정해져 있다. 아 가서 보고 오는 거죠. 레코드에서 살짝. 거기 살짝 거의 뚫려가지고 연결돼서 그런 놀링 그렇지 그렇지. 응 그거지. 응. 근데 이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 어. 일단은. 맞는지 안 맞는지 아. 어. 뭐 아무래도 맞을 수 있는 한두 번이잖아 한두 번. 한두 번 있고. 저도 몇 번 있으니까 꿈이 막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거는 되게 선택적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맞은 적이 훨씬 많은데 맞으면은 그 기억이 되게 강렬하니까 맞는. 기억에 남아. 그렇지 기억에 남고 하니까 사실은 그냥 휙 일어나자마자 사실 일어나면 방금 무슨 꿈 건지도 잘 기억 안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선택 기억이 아닌가 싶어서. 짧게 갑시다. 자 일단은 꿈이 많다라는 거 잠을 깊이 못 찬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잠자리 자기 전에 뭐 먹고 자지 마시고 아. 공복에 적용이 생각 중요합니다. 네. 물 먹고 자지 마시고 그렇죠. 그리고 약간 좀 편한 자세로 입을 잘 덮고 입을 잘 덮고 자시고 배 따뜻하게 하고 주무시고 핸드폰 보지 말고 청색광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운동을 해도 좋아요. 네. 땀을 좀 한번 흘리고 웬만하면 11시 전에 자고 네. 그렇게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아. 좋습니다. 근데 이런 꿈은 좀 좋은 거 같아요. 잠깐 진짜 꿈 안 꾸거든요. 근데 가끔씩 1년에 한두 번 기억이 남아요 꿈이. 자고 딱 잤는데 꿈 기억이 딱 나면서 딱 뜨는 거야. 근데 그 꿈이 너무 쓸쓸해. 아. 여운이 남아있어. 있어 있어. 울어 울어. 그래서 눈이. 이쪽 젖어있지. 슬픈 개구리 패배 눈이 돼서 맞아. 아련해지면서 이렇게 여기 베개 자국 다 남은 상태에서 이렇게 아련하게 일어나. 다 있어. 나도 나도 있어. 근데 그게 나쁘지 않아. 그래서 이들이 그냥 있어 계속. 아련해져서. 나는 너무 즐거운 꿈을 꾸다 깬 거야. 다시 잊고 싶은 거야. 잊고 싶어. 잊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다시 잠들려고 하는데. 아련해져. 아련해져. 왜 그런 줄 알아? 왜? 진짜 즐거운 게 생각이 안 나서 그래. 경험을 못 해봐서 그래. 인정으로 연결이 안 되는구나. 경험을 해본 만큼 꿈이 나타난대요. 아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막 무슨 어린 애들이. 막 했을 때. 여자랑 키스를 해보고. 남자랑 키스를 해보고.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본 애들은. 키스 직전에 깬다. 데이터가 없어. 데이터가 없어서. 데이터가 없어. 데이터가 없어서. 로딩이 안 돼. 거기서 깬다. 나 좀만 더 꽃 썼으면 했는데. 그림 파일이. 할 수가 없어. 엑스 그걸로 딱. 할 수가 없대. 그게. 슬프네. 아무튼 요거는. 자기 전에. 좀 공복 상태로 유지해라. 공복 상태 유지하고. 일찍 자고. 헤드폰 하지 말고. 헤드폰 하지 말아라. 근데 사연이 진짜. 꿈 얘기였어요. 그러니까요. 기타가 진짜 많아. 돈 모으는 법 어때요? 이거 나는. 자신 없어. 그 카페 경영 노하우도. 우동 중독 있어. 우동 중독. 우동 중독이요? 중독에 관한 이야기. 그럼 봅시다. 우동 중독 가볼까요? 우동 중독 재미있겠다. 우동 중독. 제목 우동 중독. 어릴 적. 우동 한 그릇이라는 소설을 읽은 후. 저는. 야. 나는 우동이 좋아. 라는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엄마 아들이. 백화점이든. 마트든. 어릴 가기만 하면. 우동을 먹자고. 외쳐대는. 등살을 못 이겨. 당신께서는. 늘. 모미를 드시곤 했지요. 저는 그저 어머니가. 모미를. 워낙 좋아하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장성한 후에. 저는 이제. 부산에 놀러가면. 부산 우동을 검색하고. 전주에 놀러가면. 전주 우동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음. 안타까운 사실은. 저와 함께하는 모두가. 우동을. 항상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 더워 죽겠는데. 뭔. 우동이여. 나. 냉우동을 먹으면 되잖아. 냉우동. 이에 더해. 가장 큰 문제는. 저도 나이가 들면 따라. 신으로부터 배정받은. 밀가루정량제의. 한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 밀가루만으로 이루어진 음식을 먹으면. 더러. 속이 더부룩해지곤 합니다. 우동을 대체할 식품이 필요하지만. 여태껏 저에게 그런 음식은 없었습니다. 저는. 우동. 근본주의자로. 김치우동. 닉구우동. 카레우동 등. 간장국물을 베이스로 하자는 우동은. 식외의 것으로. 여기입니다. 아. 완전 좁아졌어요. 우동이라고 하는게. 오래반이야 오래반. 오래반. 셰프에게 우동 제작법 전수받은 펄풍님과. 저와 비슷하게 밀가루에 미쳐사시는 침착맨님께. 이토록 심각한 우동증독에 빠진 제가. 어떻게 하면 우동을 잊을 수 있는지. 대답해주세요. 야. 우동 한그릇이 유행이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내용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저거 한그릇 시켰는데. 둘을 주는 내용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 그렇죠. 부모와 자식들이. 가난한 이제 와가지고. 맨날. 한그릇만 시키니까. 한그릇만 시키니까. 그래서 봤더니. 엄마가 안 먹고 아이들만 이렇게. 주길래. 다음에 왔을 때는 우동을. 큰그릇으로. 한그릇을 줬다. 이런거 아니니까. 뭐 그런거에요. 만화로 막. 패러디가 많이 됐던 것 같은데. 이상한 결말에. 나중에 그렇게 돼. 엄마가 알고. 뭐 부잔데. 그냥 뭐. 진짜 우동 싫어서. 그런것도. 아니. 진짜. 너무 맛있게. 내꼬만마라고. 고양이밥이란 뜻이에요. 알아라. 맛있게 표현을 해서. 먹어봤다가. 그. 꽂힌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지키는지 피자는. 그래도 지금 약간 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찾게 됐죠. 대중적으로. 대중선으로 많이 올라왔더라구요. 지금. 부득합니다. 아니. 나는. 나는. 진짜 별론데. 사람들이. 아니. 너는 먹지 말라고. 아. 너는. 제발. 너는 그냥 슈퍼팟파스 먹어 그냥. 아니. 형이. 아. 이거 괜찮겠냐고 했잖아요. 아. 이거 한번 입대면 못 돌아올 수도 있다고. 내가. 내가 잘못했다. 너는. 너는 그냥 그거 먹지마. 알았지.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럼. 저는 이거. 우동. 슈퍼팟파스 같은 거나 먹어. 이렇게 우동 좋아하시면. 슈퍼컴비네이션이나 먹어. 너는. 저는 그 옛날 어린왕자 그 여우처럼. 뭐. 네가 6시에 온다고 하면 나는. 5시 반부터 너무 기쁠 거야. 막 그러잖아요. 네. 그것처럼. 생각만 해? 우동 요일을 정해놓는 거야. 우요일. 아. 기다려 기다려. 그날만 이제 기다리고. 너무나 즐거울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중독이에요. 아니 그래도. 중독을 더 지금. 더 강화시키는 거라고. 아니 그래도. 사람 미친다고 그게. 그런가? 그럼. 호빈이 형 얘기는. 그러니까. 횟수를 줄이라는 거죠. 왜냐면. 더그룩해서. 많이 못 먹으니까. 아니 근데 중독은 사실. 강화시키고. 담배 중독도 마찬가지잖아. 아니 차마다 피면 더 맛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못 끊는다고 그러면은. 아니 그래도 나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우요일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중독은. 수요일은 우요일. 이러면서. 중독은. 잊을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잖아. 잊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우요일. 우요일 해가지고. 그럼 못 잊지. 못 잊지. 더 못 잊지. 아예 헤어지고 싶은 거예요. 더 못 잊지. 우동하고. 그치. 우동을. 그냥 일반 다른 음식들과. 그냥 똑같은 레벨로 보고 싶은 거. 나는. 얘를 특별하게 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렇게 헤어지는 거 좀 어렵지 않을까. 아. 이럴 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야. 드럽게 맛없는 우동을 하나 먹어봅니다. 근데 우동이 맛없기가 쉽지 않은데. 킹킹 불어 터지는 우동을 먹어요. 아. 진짜 우동은. 그 베이스가 이미 시제품이 너무 잘 나온 게 있어가지고. 체인점 가도 맛있거든. 근데 이제 킹킹 불어 터진 우동이나 이런 것들을. 생지가 어느새. 아니면은. 우동을 먹고 하면 탈이 나야 돼. 응. 아. 우동 먹고 탈락이. 너무 빡세잖아요. 그거는 좀. 아. 고민이잖아요. 아. 그래요. 고민에 대한 어떤 솔루션에 대해서는. 근데 자기가 알고는 못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친구한테 부탁을 해야겠네. 그렇지. 불시에. 여기다가. 그냥 슬쩍 요약을 좀 약간 좀. 좀. 상한 우동 좀 넣어서. 근데 그걸 알고 먹으면 안 되니까. 그렇지. 모르게. 언젠가. 언젠가 러시아 룰레처럼. 1년 중에 한 번은. 그렇게 해줘. 응. 해줘. 불안에서 못 먹어 우동을. 나는. 옛날에. 풍이 형이. 합점역에 있는. 진짜 맛있는 우동집을 날 데려간 적이 있었거든. 줄 서서 먹는데. 응. 진짜 맛있더라 거기. 아. 북카케 우동인가 그거. 그게. 그게 정우영 셰프님이 아시네. 거기였어. 그게 붓는 거요? 북카케는. 북카케는 그렇죠. 들이 붓는. 그러니까 면이 이렇게 나와있으면. 들을 부어서. 진짜 맛있었어. 진짜. 하. 그러니까 또 그런 거 먹으면 위험해. 어? 중독되잖아. 맛있는 걸 먹어버리면은. 중독이 돼요. 정우영 셰프님 되게 그러면. 나쁜 분이네요. 그렇죠. 우동 중독을. 야기시키는. 그렇죠. 근데. 맛없는 거. 우동 나르코스네. 우동 나르코스. 그래서 진짜 보면은. 맛없는 걸 먹어보면은. 처음에 맛없는 걸 시작하잖아요. 진짜 그거 쳐다보기 싫어하잖아. 아.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고. 진짜. 정말 그렇게. 내가. 나도 옛날에 짜장면을 정말 좋아해. 짜장면 싫어했으면 어딨어. 그렇죠. 근데 집에서 엄마가 한번 짜장면을 해준 거야. 집에서 하면 약간. 엄마가 했대. 엄마가 했대. 아니 근데 엄마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근데 아빠가 하고 보단 나. 아 근데. 그렇지. 근데 엄마가 해줬는데 그때 짜장면이 없어가지고. 면이. 짜장면을 따로 안 팔잖아. 그러니까 칼국수면을 해준 거야. 엄마가 중독 치료했어. 그런데 칼국수면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터져요. 불이 쳐. 불잖아. 불잖아. 그리고 짜장도 사실상. 집에서 오면은 설탕 안 넣거든. 그렇지. 맛이 하나도 없어. 그렇죠. 예를 들면 짜장면이 면 들잖아요. 면이. 뚜둑 끊어져. 뚜둑 끊어져. 그러니까 나중에 숟가락 퍼먹어야 돼. 와. 나 이거 먹고 하는데 짜장면을 쳐다도 안 봤어. 그 이후. 한동안은. 한동안. 몇 년 갔어요. 꽤 오래 갔어요. 난 짜장면 쳐다도 안 보는 거야. 그 기억이 너무 심해가지고. 짜장면은 pts지. 짜장면 안 보기 힘들어. 소면으로 대체하면 뭐든지 끊을 수 있어. 그렇지. 소면이나 이런 거 대체하면. 아. 이런 식의 뭔가 방법도 있다. 그러면 엄마한테 우동 만들어달라고 하면 돼요? 엄마한테 만들어달라고 해주세요. 엄마한테 만들어달라고 해주세요. 엄마한테 엄마 나 우동 좀 만들어. 갑자기 어? 왜? 아니야. 중독 좀 치료해줘 우동 중독. 아니 그냥. 엄마밖에 단위 없어. 엄마가 해준 거 먹고 싶어서. 그럼 어머니도 이제 막 어? 100개 레시피 찾아 먹어야죠.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분명히. 근데 우동 들었는데 뚜둑 끊어져. 응. 그렇게 되는 거야. 뚜둑 끊어지는 우동으로 먹는다? 성공입니다. 아. 아. 나 우동 진짜 맛 얻기 힘든데. 우동. 아. 파래우동 좋아하면 왜. 짜장면은 집에서 만들기 좀 어렵지. 내가 최고로 요즘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 진짜. 내가 얘기했잖아. 우동. 집에. 요즘 냉동 우동 진짜 많이 파는데. 되게 싸. 하나에 한 몇백 원 안 해요. 냉동으로 되어있으면 다섯 개들이 이렇게 판단 말이야. 그냥 끓는 물을 넣는 거예요? 그건 이미 다 되어있어. 녹이면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미 다 조리되어있는 거라. 약간 뜨듯한 물에 넣어가지고 얘가 풀어지면은 끝입니다. 그리고 탄력도 되게 살아있어. 그럼 얘를 건져. 건져놔. 그리고 삼분 카레. 삼분 카레. 삼분 카레. 오뚜기 삼분 카레를 쫙 뜯어. 짱 넣어. 칼레우동? 그런데 거기다가. 거기다가. 근데 간이 약간 부족할 수가 있거든. 킥이 있구나. 킥이 뭐냐. 뭐야. 불닭볶음면. 아니. 양꼬치 소스가 따로 팝니다. 어.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 그렇죠. 가루 가루. 양꼬치 찍어먹는 가루 있단 말이야. 검색하면 다 나와. 얼마 안 해. 엄청 인국적이 되겠네. 그거를 살짝 넣잖아. 순식간에 인도 가. 진짜? 그냥 나 인도해. 인도야? 인도야? 어어. 진짜 그렇게 먹어. 근데 되게 저렴하잖아. 이걸 내놓잖아. 어디 내놓잖아. 사람들이 다 놀래. 와. 야. 뭐야. 나 뒤에 만든 거야. 다 놀래. 다 놀래. 바로 춤. 뚜루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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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바로 밖에 나가서 오토바이 7명이서 타고. 하하하하. 옆에서 이렇게 하고. 옆에서 이러고 있고. 총 막 옆으로 막 쏴가지고 이렇게 날나오고 막. 갑자기 연자등등해서 같이 추고. 그렇지. 진짜 최고야. 최고야. 그 우동 정말 너무 좋아. 해보세요. 이거는 쉽다. 냉동 산업교동 치면 되게 많거든요. 거의 다 좋아. 진짜 거의 다 좋아. 실패가 없어 거의. 그러니까. 카레에다가 우동에다가. 그. 양꼬치. 양꼬치 그거. 양꼬치 소스. 그거 있어. 양꼬치 소스. 그냥 양꼬치 가루 치면 나와. 그럼 때려박아요? 어. 그냥 한 두세 번만 치면 돼. 그러면은 진짜 이국적이고 너무 고급스러운 맛이 나. 진짜로. 우동 맛있는 것만 소개하네. 지금 계속. 하하하하. 아. 큰일났네. 근데 이분은 카레우동이나 우동으로 안 치는데. 그래. 그러니까. 아. 이분은 안 드실 거야. 아. 요거는. 하. 사실. 방법이 없어요. 과자 많이 먹으면 돼요. 사실. 우요일이야. 우요일. 과자. 과자 많이 먹으면 입맛 떨어져가지고 안 먹어. 아. 밀가루 더 먹어. 나 옛날에 밥 잘 먹었거든. 과자만 먹어가지고. 맨날 입에 달고 다녀가지고. 맞는 말이야. 과자 많이 드세요. 과자를 많이 먹으면. 과자 중독 되잖아요. 일단. 내가 과자 중독 걸려가지고 살찐 거야. 일단 우동 중독은 벗어나잖아. 하하하하. 다른 중독으로. 중독은 다른 중독으로 메꾼다. 금연검 중독. 금연검 중독. 괴물 잡는 괴물이네요. 그렇지. 아우. 야. 벌써 두 번 도니까. 야. 시간 장난 아니야? 예예예. 뭐 오늘 여기까지? 한바퀴만 더. 한바퀴만 더 할까? 자 한바퀴만 더 할까? 자 한바퀴만 더. 나도. 다녀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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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ㅇㅇ ㅇㅇ 아아 진짜 어저께 또 스웨인으로 캐리 한번 해가지고 아 어저께 또 제가 집에서 또 스웨인으로 또 개패습니다 아 실버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큐 돌리지 마세요 아 간달프 더블랙님 구독권 30개 선물 감사합니다 3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브랜드랑 제라스도 좀 해보려고 중급에서 좀 돌려봤어요 아 메커니즘을 이해했습니다 이제 근데 제라스는 좀 어렵더라고 브랜드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제라스가 어려워 왜냐면 제라스는 우웅 이게 좀 까다롭다는데 하기가 근데 그 브랜드는 그냥 쏘면 되니까 좀 덜 10만원 충전해놨어요 그래서 RP 엄청 많아짐 아 구독 감사합니다 1년 구독 감사합니다 W만 맞추면 EQ 필충임 벨코즈 벨코즈도 괜찮은 듯 벨코즈를 좀 해볼까 벨코즈가 사거리야 내가 왜 그걸 했냐면 사거리 긴 게 필요해 지금 그래가지고 내가 사거리 짧은 거밖에 안 해가지고 상대방이 사거리 막 긴 거 하면은 답답하더라고 그럼 이제 모르가나 해도 사거리 긴 거 있으면 팰 수 있잖아 벨코즈 좆비웅신재미예요 좆비웅신재미를 좆비웅신재미라고요? 야 민키 좋겠다 옛주인님 와서 민키는 항상 꿈을 꾸고 있어요 언젠가 다시 돌아갈 그날을 생각하면요 오늘이겠지 하면서 오늘이니 꿈 깨 아니 또 뀨이한테 뀨이한테 또 친구가 더 필요하잖아요 돌사진 찍을 때는 한번 가야죠 그래도 배경으로 저 사진이요? 그럼 약간 그 모글리처럼 참고로 얘 나가면 모글리 컨셉 어때요? 다시 못 옵니다 바가란가? 이름이 뭐지? 바기란가? 뀨이 지금 안 뀨이 뀨다 지금 민키 서울이 합니다 지금 민키 표정 보세요 다 듣고 있어요 아냐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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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드려구 엄청난 선물이 지금 30개가 30개요? 간다이 푸더블랭님 어 어 감사합니다 연애 한번 가시죠 연애 좋습니다 연애 뭐 있죠? 짝사랑 한번 갈까요? 짝사랑? 13년째 짝사랑이요? 어려운데요? 어려울 것 같은데 13년 어떻게 13년 간당할 수 있겠어요? 다른 건 또 볼게요 어려운 걸 수록 해결 그 좀 해주는 쾌감 있잖아요 상담을 해주는 아니면 잠깐만 음 부담? 부담? 일단은 쩔쩔? 또 뭐 있나 볼게요 결혼할 결심 어때요? 결혼할 결심 결혼할 결심 어떻습니까? 결혼할 결심 헤어질 결심 요즘 손익병이 좀 넘었다는 얘기가 들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오케이 네 하 하겠습니다 결혼하기 열심히 안녕하세요 침투부 없이 못쓰는 시청자입니다 저는 현재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남자친구와 2년 넘게 연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분이시군요 네 정말 괜찮은 남자고 좋은 사람이라 평생을 함께해도 좋을 것만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 사람과 결혼을 해도 정말 괜찮을까?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람을 피지는 않을까? 혹 결혼하고 나서 변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면모를 보이는 사람도 아닐 뿐더러 상대가 누군지와는 상관없이 단지 제가 스스로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침퍼붕 세부는 어떤 얘기로 결혼을 결심하게 되셨는지 결혼이라는 것이 100% 확신을 갖고 해도 모자랐다던데 저는 아직 결혼할 준비가 되지 않은 건지 세 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어... 아니 지금 신문서님 좀... 아니요 아니요 서울 사투리였어요 스포츠 생리학적으로 스포츠... 서울 사투리로 한 번 서울 사투리로 네 뭐 사실 결혼이라는 게 이런 고민이 다 하게 되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근데 생각 안 해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고 있는데 결혼을 해도 정말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은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네 해도 되냐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형이 네 네 죽을 때까지 계속 지속되는 계약을 하나 큰 건을 하나 쓴다고 생각해봐요 음 그럼 진짜 막 억지로라도 부정적인 요소를 계속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거라고 봐요 저는 그냥 어... 맞습니다 왜냐면 자기에게 큰 사건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찾아보는 거야 왜냐면 이게 점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좀 뭐 일종의 망상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거다 저는 이거 결혼할 때 한 번씩은 다 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음... 뭐 하실 말씀이세요? 하실 말씀이세요? 네 저는 제가 느끼는 건데 그 상대가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상대가 변하면 어떡하지? 뭐 바람을 피지는 않을까? 상대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난 좋은 것 같아 하하하하하하하하 그 기준이 남한테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끝까지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 안 그러면 물론 할 수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수반이 된다는 거죠 정말 정말 진짜 지당하고 맞는 말인 게 사실 결혼이라는 게 왜냐면 상대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결혼도 그렇지만 연애도 그렇지만 사람이 나의 부족한 지점을 뭔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어떤 이제 연인관계가 발전한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지점이 계속 안 채워지면은 안 채워지는 대로 불행해 왜냐? 어떤 부분을 계속 의지를 해야 되거든 상대방이 그걸 채워지면 다행이지만 안 채워지면 불안해지잖아요 네 그럼 내 스스로 채운다 라고 했을 땐 상대방이 필요 없어져 왜냐? 이것 때문에 이 사람과 호감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 그럼 결국은 애초부터 내가 부족한 것이 없는 지점에 있는 사람과 만나는 거죠 응 사실 그랬을 때는 마치 그럼 어떤 게 뭐가 좋아서 만나?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친구 관계나 어떤 교우 관계도 봤을 때 내가 부족해서 이 사람과 만난다 라기보다는 같이 있으면은 어떤 그런 관계를 떠나서 영감을 주고 서로가 어떤 즐거움이 있다 라고 하면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결혼이라는 것도 약간 이런 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이 사람이 채워줄 거라는 기대는 아예 접고 그렇죠 이 사람 너무 부족하네? 내가 좀 채워줘야겠다 이거만 해도 돼 물론 그러면은 베스트죠 그 정도에 사실 그 정도에 이르시면 좋지만 사실 이런 경우는 정말로 내가 어떤 정말 좋은 어떤 에너지를 갖고 이게 아닌 이상 보통 힘들고 일반적으로 힘들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약간 이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걱정하는 지점은 우리가 처음 운전을 해서 차를 몰고 밖으로 나갈 때 그 감정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어떤 거죠? 처음 운전면허를 땄어요 운전을 시작해 별생각이 다르거든 만약에 내가 차선 변경하다가 내가 들이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 속도로 달릴 수 있을까 과연? 별생각을 다 하게 되잖아 나죠 나잖아 차선 변경도 지금 우리가 운전할 때 그런 걱정 안 하고 운전하잖아요 딴생각하죠 딴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사고, 교통사고는 매일같이 막 벌어져 이 어딘가에서는 계속 벌어지고 있어 그럼 그 생각하면 우리가 운전할 수 있겠냐? 그런데 너 한다고? 그 생각 안 하잖아 우리는 그 생각 안 하고 운전한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그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근데 비슷한데 운전은 내가 이걸 자동차를 탔을 때 메리트가 명확하잖아요 근데 결혼은 목적지에 간다 생각해봐 메리트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알쏭달쏭 근데 그냥 그냥 괜찮은 남자? 좋은 사람? 그냥 딱 이 정도 애매해 애매하다 애매해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 이게 아니 근데 저는 예를 들면은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베스트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을 만난다는 거는 애초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베스트 아빠일까요? 내가 베스트 뀨리 아빠일까 과연? 다른 사람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쳐나 내가 아빠로 치면 능력이 한 B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내가 그냥 뀨리 아빠야 그러니까 내가 그 능력질을 갖고 얘를 키우는 거잖아요 얘한테는 내가 최고의 아빠가 되겠지 왜냐? 내가 얘를 키우고 있으니까 그런 거랑 똑같다고 봐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사는데 네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오는 고통이 공포스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벌써 2년 넘게 연애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살면은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요 막상 살면 2년 넘게 연애해도 이거를 결혼했더니 몰랐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본인 업이야 근데 그런 근데 그런 사람이 많아 많아 아니 그러니까 아니 많지 많지 많는데 사실은 2년 정도 연애를 해보면은 얼추 알아요 5년 넘게 했는데도 결혼했더니 다르다라고 하면은 진짜 내가 정말 감이 없는 거야 나 감 너무 5년 했는데 몰랐어 너 지금 이 말을 책임져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5년을 해도 모르는 면이 있어 동거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모르는 면은 있지만 그 예를 들면은 이런 거지 이제 장단점 정도는 알잖아요 물론 결혼하면은 단점이 확증됩니다 이건 확실해요 장점도 마찬가지지만 장점은 근데 사실은 잘 안 보여요 장점은 당연한 게 돼버리고 단점은 확증돼 점점 커져요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생각은 하는 게 좋아요 네 과연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라는 생각을 지금은 고민될 수 있겠지만 어 이게 예를 들면은 엄마 아빠가 내 아까도 같은 얘기지만 엄마 아빠가 나한테 최고의 엄마 아빠냐 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엄마 아빠랑 같이 살잖아요 그렇잖아 응 그렇다고 해서 너 엄마 아빠 네 엄마 아빠 고를 수 있는데 한번 바꾸 내가 체인지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바꿀 거 안 바꿀 거야 바꾸겠어요 안 바꾸잖아 안 바꾸죠 이런 느낌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결혼은 좀 다르죠 이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안 되면 이혼을 하면 되고 솔직히 요즘 이혼이 흉인가 그렇잖아 흉은 알지 알잖아 그럼 되지 뭐 흉은 알지만 굉장히 그 번거로운 일이죠 아니 번거롭죠 번거로운데 그것도 그것도 역시 자신의 책임이잖아 그것도 역시나 그러니까 한번 내가 몸을 던지는 거는 어쨌든 간에 던져야 되잖아 내가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사실 결혼을 했지만 네 제 케이스가 막 심사숙고하고 이런 그거에 대해서 이것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은 안 해본 건 아니에요 당연히 하죠 했는데 아 몰라 몰라 그냥 잘 되겠지 하고 간 게 있었어 하고 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래서 근데 나 같은 케이스는 이거에 대한 고민에서 그냥 도필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에 대한 대답을 좀 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나도 되게 했던 고민인데 정답이 안 나와서 넘어간 것 같거든요 결과는 뭐 좋게 나왔으니까 뭐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랑 제가 이 행동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은 얘기해 주는 건 아니고 그냥 난 이런 것 같아 지금 이제 이분의 물론 어떤 의도를 썼는지는 이 짧은 글 안에서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대충 봤을 때 결혼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이제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내가 완전히 완전히 바뀐단 말이야 어떤 이제 뭐 신분이 바뀐다기 보다는 어떤 모든 시선이 바뀌잖아요 네 바뀌죠 그럼 사실 아쉬움도 생겨 내가 싱글일 때에 했던 어떤 수많은 것을 누렸던 것 중에서 차단되는 게 있을 테고 결혼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얻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건 내가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겠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의 지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결혼이라는 거는 모험이라고 생각하세요 즐거운 모험이다 또 하나의 모험이고 사람이 한번 낳아서 죽을 때 한 길만 모험 떠나고 한 어떤 그 로렛은 뭐라고 그러냐 그런 거는 미드에서만 싸운다고 그러나 어떤 그 뭐 맵이 있을 거 아니야 네 한 맵에서만 싸울 것이냐 한 맵만 계속 빙글빙글 돌다가 가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정말 색다른 맵으로 한번 가볼 것이냐 액트2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한 라인에서만 싸울 것이냐 네 그거 사실상 그거 에너지 필요하거든요 에너지 필요해 두려워 겁나 나 가서 죽으면 어떡해 나 쪼레비인데 생각든단 말이야 근데 거기로 한번 이왕 사는 거 한번 가볼 것인가 이런 약간 이 정도의 물론 어마어마한 큰 모험을 좀 갖고 가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가면 좀 마음이 좀 들뜨고 즐거운 느낌으로 접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두려움도 물론 있지만 야 또 어떤 즐거운 어떤 맵이 기다리고 있을까 야 거나하면 또 내가 우는 날도 있을 때고 슬픈 날도 있겠지만 또 기쁜 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지금과 다른 어떤 그럼요 그거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는 전 추천을 하죠 그리고 침착맨의 결혼 축사를 한번 보세요 거기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크으 결혼 축사 좋죠 무풀인 서로의 댓글창에 댓글 하나 달아주는 것 아 저는 근데 그거를 예 뭐 저는 개인 방송에서도 말한지 모르겠는데 그 되게 상대방을 관찰하고 굉장히 그 막 돈독하고 이렇게 간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냥 주변 시야에 걸리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그게 있다 이런 전달 내용이었는데 되게 스윗하게 바라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를 굉장히 옆에서 쑥스러워하네 쑥스러워해 또 적극적으로 굉장히 케어한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셨나 봐요 나는 그냥 주변 스타크랩터 카카루처럼 그냥 날아다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난 그렇게 읽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 댓글도 그냥 크크크 이런 건데 그래서 굉장히 왜냐면 왜 그런 얘기가 도니까 나 실제로 그러지 않거든 집에 그러니까 나 형제들 미안한 거야 아 내가 마치 그러고 다니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실제로 그냥 가서 별 얘기 안 해요 그냥 옆에 있을 뿐 그냥 주변 시야에 보일 뿐이지 그거지 그거지 댓글은 어떻게 달아요? 네? 댓글 근데 사람들이 뭐 그냥 툭툭 뭐 말할 수 있잖아요 그날 있었던 일 근데 그게 사람들을 혼자 살면 말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 타이밍상 근데 집에 살면 타이밍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그 정도에서 그냥 진짜 많은 걸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럼 그럼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뭐 괜찮은 남자고 좋은 사람이라면은 그럼 뭐 이것만으로도 뭐 결혼을 생각해 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좋아 좋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죠 내가 이 사람과 있을 때 사실 영감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영감을 서로 얻고 줄 수가 있느냐 아 영감이라는 거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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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그러니까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우정이든 사랑이든 다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거든요 네 특히 결혼에서는 그게 중요한 부분이랄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 서로를 성장시키죠 네 성장도 성장이고 그치 뭔가 비즈니스가 아니야 맞아요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고 영감이라는 거는 그래 예를 들면 나도 어제 막 오랜만에 대학로 갔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를 와이프한테 막 얘기해 나 혼자 나 오늘 나 이랬다 나 이랬다 진짜 별거 아닌 이 얘기잖아 따지고 보면은 나 오늘 오랜만에 대학로 가서 피자 먹고 이랬다 귀여워 이 얘기를 내가 신나서 하고 앉아있는 거야 밥 먹으면서 그러면은 그래도 또 그 얘기에 또 어 옆에서 공감해지고 어 그랬구나 다음에 같이 먹자 뭐 그렇지 뭐 맛있었어? 뭐 이 얘기하잖아 그럼요 이게 사는 거거든 이게 인생이야 별거 아니거든 그럼요 맞아요 리액션이 답니다 사실 그럼요 그럼 그러니까 요런 게 잘 맞는 사람이면은 결혼 적극 추천 응 다른 거 없어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답이 없다 뭐 알아서 잘 생각해라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 해라 해라? 응 이게 답은 본인이 알아서 얘기해줬잖아 장단점에 대해서 좋은 점에 대해서 다 얘기했으니까 이제 판단을 하시기를 예 아무튼 뭐 해라 했다가 나중에 너한테 보라고 하면 어떡할 거야 그래가지고 너한테 어? 조비 작가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좋은 경험이니까 난 경험치만 얻으면 돼 자 취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렇습니다 네 취업에는 요정도가 있습니다 권모술수 인턴 동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 권모술수 인턴 동기? 아 권모술수 그러니까 언론플레이를 하는 건데 그렇지 그렇지 아무리 계시는 직장 동요? 뭐 그런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한번 볼까요? 있을 수밖에 없죠 재미있겠다 이거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권모술수 인턴 동기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네 각설하고 지금 제가 배치 받은 부서에는 3명의 인턴 사원과 함께 일을 하는데요 죄가 되면 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두 달간의 시간 동안 함께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서로 도우며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금요일에는 같이 밥도 먹자고 하면서 친해졌습니다 근데 한 명이 시간이 지날수록 욕심을 너무 드러냅니다 그 한 명을 a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업무를 3명이 해서 어쩔 수 없이 비교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그 친구가 항상 다른 사람의 제출 전 결과물을 보여달라 하면서 자신의 것은 절대 안 보여주더라고요 아 약사패 그래서 놓고 또 보여달라 했더니 아직 안 했다고 말하면서 절대 피하더라고요 그래도 여기까지 부끄러우면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개인 과제뿐만 아니라 인턴끼리 팀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데 개인 과제 할 때 다른 사람보다 뭐 하나 더 하려고 안달 복달하면서 팀 과제 할 때는 자기는 ppt도 못한다 발표도 못한다 자료 조사하겠다 하는데 그 자료 조사마저 남우위케에서 복부 저랑 나란 동기가 심폐소생술에서 겨우 발표했는데 발표 시간에 저희가 한 것은 자기가 있다고 직원한테 업힐고 그리고 알고 보니 ppt 꾸미는 거 못한다 했으면서 ppt 만드는 개인 과제는 또 아주 삐까뻔쩍하게 했더라고요 쓰면서 혈압 올랐어 아 열받어 열받어 정층적으로 열받아서 쓰면서 떠올라서 눈웃음 한번 찍어주고 눈웃음 한번 찍어주죠 오늘은 심지어 직원분이 커피 사준다고 A한테 저랑 다른 인턴 동기 불러오라 했는데 다른 일 하고 있어서 카페 안 간다고 거짓말 치고 직원들이랑 카페 다녀왔더라고요 어떤 직원분이 저랑 다른 인턴 뭐 있길래 우리가 불렀는데 카페 안 하냐고 해서 알게 됐어요 이거 말고도 남이 하고 있는 일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다면서 제가 한다고 해놓고 우리한테 다 물어보고 차로 뜯어가고 진짜 스트레스 받습니다 결론은 어쨌든 보유주기식을 잘하는 A가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아 어떻게 이 상황에서 잘 처세하면 좋을지 고민이 되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내용이 충분한 방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열받는데 호민이 형이 읽을 때 왜 이렇게 길지 항상? 괜찮나요? 다행이죠 경문이가 읽으면 맛깔나게 읽으니까 아니 근데 야 저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 진짜 많아 개 많아 사실 이런 사람이 결과가 좋지 않아요? 좋죠 왜냐면 몰라 소시오패스가 사회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러잖아 잘 모를거야 왜냐면은 무엇보다 회사에서 윗사람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사람의 욕심과 어떤 욕망이 보이잖아 적극적이라고 생각해 적극적이라고 생각하거든 음 야 예를 들면은 뭐 뭐 얘가 지금 그렇지 윗사람이 봤을 때는 욕망이 과하면은 아이 그래 누군가는 뭐 그 예를 들면 여기서 떨어져 나간다 도퇴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도퇴되는 거고 걔네가 챙길 수 없고 오케이 센놈만 남아 센놈만 남았고 너네 되게 해봐 그러면 또 이렇게 악에 맞춰 하는 사람들은 또 악에 맞춰서 또 해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이것도 뇌과학자분이었던 것 같아 그 소시오패스를 이제 사실 걸러내야지 회사에는 도움이 되는데 제일 최악의 면접 방법이 압박 면접이라는 거야 왜냐면 소시오패스는 그걸 너무 잘 통과한대 그렇지 압박에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고 그래서 그래서 그건 오히려 소시오패스를 선발 선발하는 시험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소시오패스가 그 압박 면접을 또 기획해 그렇지 그렇지 소시오패스를 뽑으려고 그렇지 근데 의외로 회사라는 곳은 인정이 넘치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소시오패스이더라도 일을 잘한다? 소시오패스를 뽑는 곳이죠 그게 회사라는 곳이고 이윤을 더 갖다 준다? 원숭이가 더 잘한다? 원숭이가 뽑죠 그것이 뽑죠 그렇죠 그게 회사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러고 시작을 해야 돼요 사실은 회사는 가정이 아니고 그렇죠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다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게 냉정하지만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들 것 같냐면 네 이 사람 되게 적극적이야 응 그러면서 카페 막 다녀와서 뭐하고 막 여기 앞에서 막 뭐하고 이 언론플레이를 하려면 적극적일 수밖에 없어 그렇죠 커피 커피?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같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일 덜하게 만들어주면 응 얘가 했든 안 했든 응 자기가 일 덜하게 해주면 좋은 동료인 거야 그렇지 어 그러니까 기준이 이게 결국 이 사람이 들어오면은 다른 사람을 또 막 뽑아내서 이렇게 하겠죠 어떻게든 만들겠죠 응 그래서 조직에는 해롭겠지만은 이 동료들은 그런 것까지 디테일을 모르니까 그렇죠 이거 분명히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분도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만약에 아까 전에 카페 왜 안 왔어요? 아까 오라고 했는데 A만 왔던데 응 그런데 A가 말을 안 전한 거잖아요 응 그럼 그때 바로 얘기를 했어야 됐을까요? 아니 오라고 말을 안 했는데 적각적으로 해야지 뭐 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좀 약간 건조하게 해야지 음 막 누가 그래요? 걔가 그래요? 뭐 이렇게 했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건조하게라도 이렇게 하고 A가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 카펠래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건조하게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 하고 뭐 아니면은 뭐 나중에 뭐 할 때도 적극적으로 뭐 물어보는 것도 많이 해서 뭐 이런 거 업무 얘기할 때 뭐 좀 개인적인 뭐 그런 것도 보고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음 그래서 좀 건조하게라도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 같아 왜냐하면은 음 나는 모를 거 같거든요 직원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거죠 옆에 뜨거운 불덩어리가 하나 있어 으흠 무조건 띄어 응 같이 이게 얘랑 어쨌든 같이 있어야 돼 최대한 안 띄게 해야지 뜨겁긴 해 어 사실 이거거든요 이거를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나도 해야 돼요? 그거를? 아니지 할 수가 없지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변해야 되잖아요 네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 걔는 그냥 그냥 하는 건데 숨 쉬듯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상 가장 어쩔 수 없어 지금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하고 마음 속으로 아 이 새끼는 좋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왜냐 그렇겠는데 더 잘 되잖아요 그러면 나의 이 마음이 더 커져 더 응원이죠 나를 더 괴롭힌다고 네 이런 인간들이 회사라는 어떤 자본주의라는게 그렇잖아 우리가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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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야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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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하고 능력이 있고 착하고 이렇게 돼서 되는 것도 되게 많아요. 제가 이런 걸 어디서 많이 느꼈냐면 예를 들면 영화 업계나 드라마 업계라도 막 보면 진짜 정말 이쪽은 커머셜의 어떤 집합치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돈이 오고 가요. 큰 돈이 오고 가는 곳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저도 전혀 들은 거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정말로 이런 세상이 있나? 이런 게 말이 되나? 싶은 정도의 진짜 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만나도 봤고 겪어도 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가운데에는 정말 착하고 선량하고 진짜 인간 됨됨이가 너무너무 좋은 사람도 섞여있어. 같이 일을 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이걸 견뎌내지? 어떻게 버텨내지? 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고 그냥 같이 가는 거야. 이 사람들도 필요하다. 이 사람들도 필요한 곳이니까 여기는 같이 이거를 우리는 이 진흥턴 안에서 같이 굴러야 되는 곳이야라는 걸 인정하고 가는 거야. 마음 안 상해요? 마음 불편하지 않아요? 이게 당연한데 어떡해요. 지금 중요한 건 이거 같이 가는 건데 라고 생각하고 나도 여기 뛰어들었으니까 같이 가는 거죠. 라고 인정하고 그냥 가는 거더라고요. 인정하고 간다. 그러니까 최대한 안 만나는 게 좋지. 인턴 끝나면 안 만나는 게 좋지만 나중에 되면 또 만날 수도 있고 여기 벗어나면 더한 사람 만날 수 있을걸? 아마. 그럴 수도 있죠. 저희들 사람 다 만나요. 그래서 뭐 백신 맞는다고 생각해도 좋고 저는 만약에 이 사연자분께서 인턴이 인턴에서 정직원 되면 너무 축하할 일이고 반반 확률이어서 만약에 떨어지고 A가 된다면 그 회사는 A같은 놈들이 다니는 회사니까 그럼요. 그렇다고 나오면 되죠. 노동 무슨 뭐 이런 거 다 그분들이 만들었어. 예를 들면 예전에는 상상도 못하는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심지어 영화에서 깐내서 1등을 이러고 있는 세상이 그런 거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부조리함만이 최고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정답이 아니고 이런 것과 부조리함과 아닌 것들이 섞여서 있는 것이 우리 사회다. 김풍 같은 사장 밑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는데 직원 뽑으실 생각 없습니까? 그럼 뭐 사업을 하나 사업을 아이템 선정해야 된다고. 뭘 자꾸 그만하라고 하는 게 이게 더 악질이야. 그만하라고 하는 게. 다른 거 다른 거. 어떤 거. 어떤 거요. 미니룸이나 미니미. 그런 거였죠. 옛날에 도토리 사업. 잘 조심하시고 나는 사랑을 못 부립니다. 그렇다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나의 길을 가는 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 나는 어필을 해야 된다고 봐요. 첫 장면은 이런 거를 매일을 하더라고요. 몰라.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항상 하는 말이 너무 억울해도 그렇게 막 100% 다 보여줄 필요 없어요. 담백하게 말하면 돼요. 그냥 건조하게. 예를 들면 어떻게 말할 거예요? 만약 A 사연자고 A한테 어떻게 말할 거야? 그러지 말라고. 그 정도만 해도 전달이 되잖아요. 화를 내나 안 내나. 어차피 내 뜻은 전달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좀 그렇다. 왜 이렇게 하냐. 그럼 갑자기 내가 뭐? 어떤 거? 그럼 가는 거지. 얘한테는 그냥 가고 전달만 하고 윗선하고 계속 어필을 해야죠. 인턴이 어떻게 윗선하고 어떻게 어필을 해요? 그러니까 업무 같은 거를 계속 하면서 지속적으로 연결을 계속 가져가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먹힐지는 안 먹힐지는 모르겠어. 저는 회사 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하지만 그런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게 손 놓고 나는 내 할 길을 했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환경까지 포함해서 내 환경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얘는 어떻게 특수한 케이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뭐라고 해야 되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고 얘까지 포함해서 환경이라고 생각해서 얘를 받아들여야 돼. 얘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하고 얘는 이제 존재하는 생물이고 얘까지 난관. 그래서 지금 아무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방식은 모르겠어. 그런데 계속 어필은 해야지. 직원들한테. 이게 진짜 뭐냐면요. 저는 회사 생활을 꽤 오래 했거든요. 병독도도 했었고 했었는데 이게 되게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어필하기가? 어필도 그렇고 얘라는 어떤 존재는 내가 이걸 한든 이게 되게 바위의 벽치기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걸 한다고 내가 그만큼의 엄청난 베네핏을 얻는 것도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밉상인 존재가 있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의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얘랑 한번 그래 오케이 한번 해볼까? 라든가 뭔가 내가 이걸 썼을 때 그러니까 뭔가 이게 가능할 정도의 뭔가 이제 칼이 들어갈 정도로 뭘 하려면은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거야. 얘는 에너지를 한 10만 써 얘는 에너지 필요도 없지. 전공이라. 전공이니까. 나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내 일도 해야 되는데 이 에너지를 또 써야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내가 능률이 더 떨어져. 얘는 에너지 안 쓰고 있는데 신경도 안 쓰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돌아버리는 거야. 사람 미쳐버리는 거야. 그럼 결국 이러다가 내가 나와버려. 결국은 나와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근데 여기에 다니고 싶다면 어쩔 수가 없잖아. 그렇지. 말은 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얘를 담글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변호까지는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변호는 해야 되지. 막 정치질로 맞정치는 힘들겠지만 그냥 억울하잖아요. 먼저 좋은 거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도 안 될 경우에 이렇게 갔다가 나와도 돼요. 이 두 명이 정식원 대도 문제네? 그렇지. 계속 스트레스받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 너희도 호흡 좋다? 이러면서. 지격태격하는 게 호흡이 좋아 보이는 줄 알고. 그게 있어.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나는 진짜 에너지를 쓰고 난 얘가 생각보다 화가 나는데 남들이 보면 둘이 호흡이 되게 잘 맞는 것처럼. 원호의가 극하치예요.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결과물이 좋아. 그럼 그렇게 하면서 몇 년이 지나잖아? 그러면 둘이 같이 보면 진짜 짜증나고 연락 한 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회사에서는 서로 그냥 뭔가 그냥 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 이게 약간 비즈니스적인 그런 관계를 간 경우도 있는 거야. 아니면 정 내가 막 못하겠어, 그거를. 은근히 못하겠어. 그럼 그냥 대놓고 말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자꾸 막 그런... 쉽지 않음이야. 일러, 일러. 쉽지 않음이야, 진짜. 어차피 뭐 안 돼 봤자 그만두잖아. 일루란 말이야. 이렇게 할 경우에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일름보. 위에서 윗사람이 보면은 아, 이 새끼는... 아니 왜 남의 얘... 자꾸 이런 걸 가지고 나 신경 쓰지 하지? 그렇지,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이거야. 그럼 네가 안 와서 해. 항심관도. 아니, 일을 뺏어가잖아, 지금. 아, 일을 뺏어가고 뭐하건가야. 나는 결과만 보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걸 하면 억울하진 않잖아. 본인이 너무 억울한 걸 지금 어필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억울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윗사람들이 정말로 마음이 넓고 막 여유도 있고 내가 딴 일이 없어. 직원들의 어떤 그런 복지와 아니면 생각을 해. 그럼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이런 얘기는 할 텐데 자기들이 바빠서 뭐 하는데 옆에서 막 무슨 얘기를 해. 그러면은 처음엔 들어주지. 아, 그랬어? 나도 그렇게 좀 유익히 볼게. 그러니까 인지하는 건 아닌 거랑 다른 거야. 똑같다고. 그러니까 지나가듯이 말하든 아니든 일단 전달은 해야 된다는 거야. 아니, 그렇지. 그런데 전달을 했었을 때 그러니까 전달은 당연히 하면 좋아. 처음 하라는 거야. 그런데 전달을 한 번 했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전달을 하라는 거죠. 이 결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뭔가 이게 어떤 좋은 방향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좋은 경우가 안 될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대부분 안 될 거야, 아마. 일른보이도 안 돼요. 그렇게 했었을 때 두 번째는 안 돼요. 한 번 했는데 두 번 똑같은 걸 한다? 나 어차피 이대로면 50%인데? 안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안 될 거면 속이라도 시원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속이 시원하면 다행이지. 속이 시원하면 다행인데 그게 그것 때문에 완전 안 될 수도 있잖아. 내가 즐겁지는 않다라는 거야. 속이 엄청 시원하지도 않아. 미생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말하던데요. 대리급의 사수가 그런 거 이르잖아, 이제. 그럼 보지도 않아. 침착맨 씨. 제가 지금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됩니까? 막 이래, 이래. 이게 대부분이야. 그리고 이게 어쩔 수 없어. 냉정해, 냉정하다고. 회사가 무슨 뭐 엄마, 아빠, 같이 가족 경영이면 몰라.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니까. 회사가 그런 곳이에요, 냉정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는 거를 인지하고 그리고 한 번쯤은 열받으니까 속 시원하게. 그런데 이야기하는 타이밍은 내가 어떤 좋은 결과를 도출한 다음에 막 해서 칭찬을 받아. 와, 이병건 씨. 이병건 씨가 이거 한 거 맞아요? 어우, 너무 잘했어. 기분 좋잖아. 분위기 좋잖아. 이때 그런데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그럼 그때 한 번 무슨 일 있어요? 슬쩍 얘기해줘.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는 이건데 이건데 정 이걸 못하겠으면 이렇게라도 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막 막 쌓여있잖아, 지금. 그러면 이거를 그냥 내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거는 이거를 타개하려고 하는 그게 자기가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치. 어떻게 되겠지는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어설프든 뭐 하든 뭐 해서 이거 경험치가 쌓이든 뭘 하든 자기가 하면서 느끼는 게 있으면 다음에는 뭐 보완해서 하겠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뭐 자기가 돌려봐서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을 최고 좋은 방법을 해서 전달을 하라는 거지.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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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러면 안 돼, 이게. 아니, 그렇지. 그게 맞아. 그게 맞는데. 뭐 일름보가 되든 뭐가 되든 안 그러면 얘가 계속 불이 내려서 하자. 근데 할 때 타이밍. 타이밍. 만약에 이렇게 한다는 경우에는 타이밍. 타이밍은 내가 좋은 결과물 하나를 도출했을 때 기분 좋고 기분 좋아 보일 때 그러니까 타이밍이 안 나오면 그건 말 안 하잖아. 단 둘이 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 타이밍이 나오면 해야 되겠지만 안 나온다고 해도 이건 억지로 말은 해야 돼. 그러니까 한 번은 해야지. 한 번은 예를 들면 야, 그만 좀 해라. 작작 해라. 나 회사 안 다닐래. 그러면 보통 이렇게 했을 때 안 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통하면 너무 좋지. 아, 내가 그랬어? 미안해. 이런 애라면 이런지 하지도 않지. 그런데 대부분은 뭐야, 미친 새끼야? 이러고 만난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괜찮잖아. 근데 내가 안 괜찮아. 똑같은 일을 또 하거든. 내가 심지어 말까지 했는데 그 일을 그대로 하고 있어. 더 열받지. 근데 이건 성향 차이인 것 같아. 난 내가 그냥 속 시원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할 말은 해야 돼. 그래? 그래야지 내가 기준이 나야. 다른 사람이 행동이 바뀌든 말이든 내가 일단 해야지 뭐가 풀리고 뭐가 되는데 그러니까 정답은 없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결을 할 것 같다. 그래, 그래. 시도를 할 것 같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알아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진짜 어렵네요. 어려워요. 근데 나도 사실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하는데 나도 어떤 성향이냐면 이런 애가 있잖아요. 난 항상 그만둬요, 나는. 나도. 난 나와버려. 나와버리고 나올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나는? 내가 되게 중요한 인물을 하나 좋은 걸 해놓고 나와. 그렇게 해. 나는 되게 아까워하게. 그렇게 하고 나온단 말이야. 그럼 왜 그만둬. 왜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막 나는 걔 때문에 그만두는 건데요? 이러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만둔다 하면 그래? 잘 가고. 난 내 딸이 되게 좋은 결과물을 조절해서 되게 나를 되게 아까워할 줄 생각했는데 그렇게 아까운 사람이 아니야. 내가 지금 그것까지 신경 써야 됩니까? 나는 내가 그렇게 아깝지가 않구나. 단순하게 마지막으로 하나 잘해주고 갔네. 그거야. 마무리 깔끔하게 하고 가는데? 이거야, 이거.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갔어? 언제? 그런 느낌입니다. 냉정하지만 저는 너무 지금 냉정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씁쓸해요. 그러니까 억울하면 창업해야 되고 하지마! 창업! 하지마! 내가 미쳤나 봐. 하지마. 방업도 아이템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면. 자,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 학업입니다. 학업. 학업. 어디 보자. 와, 근데 진짜. 다 비슷한 거 아니야, 근데? 뒤처졌다는 느낌. 뭐, 25살에 시작한 사수. 리스크를 공부를 하고 싶은 공부를 위해서 조금, 조금 가벼운 거 없을까? 살짝 가벼운 거 한번 좀 가볍시다. 학업 건너뛰? 아, 형. 그, 저기. 하루키. 스타일드니까 저 뽀모도로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건데. 아, 나는. 뽀모도로 정말 효과적인가요? 뽀모도로가 그거지. 시간 정해놓고. 네, 쉬는 시간 정해놓고 하는 거. 가요? 별로? 가볼까? 가볼까? 근데 뭐. 자,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침펄풍 형님들. 제 고민은 말이죠. 집중을 해야 하는데도 집중이... 이게 많아, 이게. 집중을 못했네. 그래. 개 많네. 스타일, 스타일. 뽀모도로 너무 효과 없을 것 같은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웹소사님. 집중을 해야 하는데도 집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명한 웨툰 작가인 이명할련님 진행하신 뽀모도로 마감방송을 참고해보기도 했습니다. 띵! 뽀모도로 집중법이란 25분 동안은 집중하고 5분 동안은 쉬어가며 공부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빌어먹을 쉬는 시간 5분이 너무 감질나단 말입니다. 바직! 그래서 5분만 더 쉬자. 더 쉬자. 하다 보면 30분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마가악! 정말이지 도무지 집중할래야 집중할 수가 없어요. 우짠이야. 그래서 인생선배이자 각 분야에서 최정상을 찍은 형님들의 집중법을 추천받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남게 되었습니다. 반짝반짝! 그리고 침착맨님은 뽀모도로 집중법이 효과적이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아리송! 중간중간 어디론가 뛰어나고 시던데 그건 화장실이 급해서 그런 거겠죠? 뿌싱! 아무튼 제 고민을 해결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 감사! 추수! 감사! 뭐라는 거예요? 질문이 잘했어요? 나 올해 이것만 보느라 못 봤지? 나도 못 들었는데 아 나 저것만 봤어. 아까 길만 봐처럼 나무만 보는 것처럼 질문으로 열받긴 처음이네. 질문을 한번 축약해서 설명해주세요. 못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된대. 집중이 안 되는데 뽀모도로도 해보고 해보는데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예요. 이거요. 이거 나 봤어 이거. 유튜브에서 바로 집중하는 법 강좌를 외국인의 젊은 선생님이 하는 건데 진짜 심플한데 그냥 하면 된대요. 그냥 Do it Do it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당장. 그냥 해 그냥 한 칸만 그리기 뭐 이런 거 그런 것처럼 그냥 뭐 지금 막 핸드폰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냥 하면 된대. 어렵네. 어렵죠. 근데 하면 된대. 어려운데 쉬운데? 어려운데 쉬워. 그냥 하면 돼. 그냥 자 최근에 이 산만한 산만함으로는 이를 말할 데 없는 제가 진짜 산만하죠. 집중을 해야 되는 진연한 작업을 끝마쳤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집중을. 하루키법으로. 정말 정말로 이런 거 있잖아요. 제이 하루키. 직업은 마법사야. 그런데 자꾸 힘을 탱커로 탱커가 일어나고 자꾸 힘을 찍고 있는 거야. 스탯을. 진흥에 이미 잔뜩 찍어놨는데 그렇죠. 찍혀 있는데 내 직업과 맞지 않는 거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막음사가 되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모두가 나를 믿고 있고 하니까 자 뭐 내가 루틴 얘기는 항상 얘기를 했으니까 그 얘기는 넘어가고 좀 전에 조미 작가님이 얘기했던 하면 된다라는 게 이게 무슨 방법이냐면 10분 집중법이라는 게 있어요. 10분 집중법 10분 동안 진짜 모든 걸 차단하고 그걸 하는 거야. 일단 앉아서 10분 지났는데 집중이 안 된다? 일단 쉬어. 그냥 쉬는데 유튜브 하지 말고 SNS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심심하게 만들어. 그냥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 그 정도. 심심하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이따가 10분 지나서 다시 집중해야지. 다시 집중해. 만약에 중간에 쉬는 시간 10분이 짧다 싶으면 한 20분 해도 돼요. 다시 10분만 집중해봐. 한 번. 10분 동안 집중을 했는데 만약에 계속 반복을 해.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0분이 지나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계속 10분 동안 10분 동안 집중하는데 한 번 툭 걸릴 때가 있어. 툭 걸려. 띵 걸릴 때가 있단 말이야. 진짜로. 어어. 그러면은 그거 10분이 20분 30분으로 갈 때가 있어요.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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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내가 그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냥 하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집중을 할 수 있는 그 지점에 계속 낚시질을 하는 거야. 빠직! 웃지 안 돼. 부직! 반짝 반짝! 집중 좀 해! 감사 감사 주수 감사 징! 굿어. 하여튼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 그냥 하세요. 그냥 해! 그런데 나는 이 방법도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내가 전에 한 번 얘기했을 거야. 약한 몰입. 아리죠. 약몰입? 약한 몰입. 몰입을 하는 거야. 어떤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걸 하면서도 그거를 잊지 않고 있는 거야. 그 고민에 대해서. 예를 들면 커피를 마시다가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도 머리 한쪽에는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야. 물론 친구 얘기하면서 그 생각을 한다면은 뭐 이거 이도저도 아닌 것 같겠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거에 대한 그 엔진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가 계속 의식하고 있잖아. 네. 그러다가 또 내가 그거를 하게 될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해야 되면 0부터 다시 엔진을 다시 돌려야 되는데 계속 그거를 한쪽에서는 계속 돌리고 있으면은 그 일을 하게 될 때 그게 그게 좀 더 엔진의 그 동력을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이제 몰입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약간 좀 몰입 학습법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 효과가도 있어. 실제로. 나도 효과를 많이 받고.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그 트랜스포머 주인공 배우 누구지? 그 페이스북 창업자 아니에요? 트랜스포머 주인공 있잖아요. 주인공. 윗위키. 그 아저씨가 찍은 동기부여 영상이 있어요. 샤이아라보프. 그냥 하라고 하는 영상이 있는데 그게 엄청난 밈이 됐어. 왜냐하면 아 나 본 것 같아. 두잇. 두잇.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두잇. 두잇. 막 이러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고 하면 돼. 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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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만 얘기하고 좀 하라고. 근데 그게 갬수성이 없어. 산만한 사람이 갬수성이 없어서 그래. 이게 두잇이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산만함이 사람들을 산만하게 만드는 환경이야. 너무 쉽게. 재밌는 게 너무 많아. SNS, 유튜브 다 끊어야 돼. 진짜.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거 해야 돼. 그리고 책상 정리해야 되고 최대한 내가 이 공간 안에서 왜냐하면 시선이 뭐 하나만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집중이 안 된대. 침투부 구독 해지하세요. 맞아. 해야. 맞아. 왜냐하면 내 인생이 중요하잖아. 침투부 구독이 뭐가 중요해. 지금 내 인생이 중요하지. 여러분들 인생이 더 중요한 거야. 그게 중요하지. 침착면이 뭐 밥 먹여줄 거야 나중에. 펄투부는 해지하지 말고. 펄투부는 해지하지 마. 알았어. 침투부는 끊어. 그래. 아무튼 침투부는 재밌으니까 끊어도 돼. 나도 저도 작업할 때 저도 산만하다 보니까 책상에 작업할 때 제 작업실 아 이상한데 아무것도 없어. 뭔지 전하면 딱 있는 거야. 진짜로. 이게 다야. 뭐 하나만 올려놔도 내가 그 정도로 그 정도 집중을 하기 힘든 사람인 거야. 빠직.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걔 유난을 떨어야 된다고. 띵. 반짝반짝. 그래요. 맞아. 그렇게 해야 돼. 오마이갓. 저 진짜 형의 솔루션. 감사. 감사. 추수. 감사. 아리송. 빨리 넘어가자. 네. 저 화장실 한 번 더. 좋습니다. 4번째. 우리 오늘. 우리 너무 싸. 오늘 약간 좀. 뭐야. 오늘 신장이 좀 활발한데 오늘? 신장 세척하고 있어. 신장. 신장이 팽팽 돌아가는 오므라죠. 신장 풀 가동. 신장 신장. 여래 신장. 여래 신장. 여래 신장은. 여래 신장은 뭐래세요? 그게. 아. 아니. 현진권의. 네. 그. 술권하는 사회라는 소설 알아요? 아니요. 있어요. 술권하는 사회라는 소설. 진짜 옛날이죠. 1920년대 소설이란 말이에요. 나는 거기. 사회라는 말이. 응. 그때. 유행어처럼. 밈처럼. 일본 말입니다. 사회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때 처음 나온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라는 말을 자주 쓰지 않아요. 그냥. 사실 이거는 그냥 명사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회라는 말이. 네.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단어. 개념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게 소사이어티라는. 서양에서 들어온 단어를 일본에서 번역해서 만든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술권하는 사회에 보면. 이제 남편이 지식인이야. 엄청난 지식인이야. 일본 유학도 갔다 왔고. 막 하는데. 이런 지식을 쌓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남편은 와가지고서. 일도 안 하고. 돈벌도 없으면서. 막 푸년만 하고. 나와도 술만 먹는 거야. 부인이 다시 나가서. 술만 처먹습니까. 그러니까. 조선 사회가 자꾸 나한테 술을 권하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와이프가 뭐라고 하냐면은. 뭐라고 합니까? 아. 솔직히 조선 사회란 내가 어디길래 거기서 술을 권하냐. 조선 사회가 어디냐 도대체. 조선 사회가 무슨. 사회에 무슨 이런 걸로 안 온 거야. 그런 어떤 웃지 못할 그런 블랙 코미디. 재밌는 거예요. 현진권 소사님의 그 뭐야. 운수 좋은 날. 운수 좋은 날도 그렇지만. 지금도 운수 좋은 날에 막 그런 밈으로 막 쓰잖아. 블랙 코미디. 완전 블랙 코미디잖아. 근데 그게 왜 지금까지 쓰이나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거기에 어떤 메타포를 이래야 됩니다라는 이야기가 교훈적인 얘기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 너무 놀라워. 교훈이 없어. 그렇지. 왜냐하면 그냥 그 사회를 적나라하게 그냥 보여준 게 다. 보여줘. 그 소설도 그분인가? 내가 좋아하는 소설이 있는데. 아니네요. 아니야? 제가 생각하는 채만식의 치숙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건 뭐야? 치숙이 부끄러운 삼촌이라는 뜻이거든요.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되게 삼촌을. 삼촌이 되게 이상한 사람인데. 막 삼촌 얘긴데 너무 재밌어. 아무튼 재밌어요. 재밌겠다. 형 삼촌 이상하다고요? 아니 우리 삼촌 말고요. 저기 옛날 삼촌 저기. 옛날 삼촌 이상해? 예예. 이거 해결. 네. 꼬모도로 이거 체크. 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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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뀌은. 어. 꿈이 없는 회사. 부모 설득하는 방법. 부모님 설득하는 방법? 설득 뭐 해본 적 있어요? 나는 있죠. 저는 한번 설명하면은 그냥 통과 패스. 오냐오냐? 완전 오냐. 오냐자식. 부모님 설득하는 방법과 애매한 재능. 애매해해해해해해해해. 근데 오냐자식 난 좋은 것 같아. 내가 오냐자식에서 자라서 그런가. 응. 확실히 그 뭐 나쁜 점도 당연히 있겠지만 좋은 점 많은 것 같아. 오냐 하는 자식. 오냐오냐 하는 거. 그러니까 참 그게. 죽임살이 좀 덜 있는 것 같아. 그치. 생각이 너무 뭐라고 해야되지. 그냥. 그냥. 근데. 맞아. 장단점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그게. 너도 성격이 어쨌든 부모님 닮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통하는 거야. 또. 그 성향이. 성정이 통한다고 또. 부모가. 나도. 옛날에 부모님한테 웹툰 그릴 때 신티크가 필요한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당시에 지금보다 더 비쌌어. 엄청 비쌌지. 지금 100만 원대 중반이면 사거든요. 그때 300만 원이었어 오히려. 보급이 안 돼가지고. 근데 만화가 할인해서 270에 주네. 맞아. 개비쌌어 그때. 그때 내가 부모님한테 뭐 그린 거 하나도 없는데 신티크가 필요하다. 사달라. 사달라. 맑은 콧물을 흘리면서. 허생처럼. 허생처럼. 그래서 얘가 가진 건 없지만 맑은 콧물을 흘리고 있지만 눈빛이 형형한 걸 보고. 정답할 수 없어. 정답할 수 없는데. 좋소 하면서. 좋소 하면서. 좋소 하면서 툭 사줬어. 그리고 그걸 이제 열심히 그렸죠. 결과적으로 잘 됐네. 잘 됐지. 나는. 맑은 콧물 흘리지 않았더라면. 아. 힘들 수도 있어. 나는 이제 부모님한테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소년 챔프에서. 그 만화 지망이 뜬 거야. 그래서 내가 아 난 만화가가 돼야겠다. 난 대학이 꿈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시험 기간에 도서관 가서 이걸 그린 거야. 톤지 막 하다가 막 붙이고 있고 하는데. 그때. 도서관 총무님이 지나가다가 슬쩍 보고 엄마한테 꼰지른 거야. 아. 엄마가 가방을 푹 열었더니 가방에 책꽁채 하도 없고. 막 톤지에 쥐편 이런 거 들어가 있으니까. 엄마한테 그걸 지지게 혼나고 막고 해서 내가. 엄마. 난 대학 안 갈 거다. 나 일본에. 요요기 학원이라고 있었어. 요대 학원이요? 요요기. 요요기 학원이요? 아 만화학원? 들어갔어요. 나는 거기로 갈 거야. 거기 가고 싶다.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막. 아빠 오시고. 난리가 났어. 엄마가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나는 아버지한테 장문의 편지를. 두 편지를. 두 장을 막 썼어. 나의 어떤 결심과 이런 걸로. 출사표. 나는. 저는 대학을 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출사표를 막 썼어. 아버지한테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 당연히 이게 황당해. 그래서 편지를 탁 드렸어. 아버지가 탁 이본대. 나는 대학을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도. 첫 장면에서 그냥. 첫 문장에서. 첫 문장에서 찢어버렸어. 첫 문장을 좀 약간 완곡하게 할걸. 그러니까. 내가 첫 문장. 뒤에 이게. 너무 두갈씩으로 썼어. 뒤에 이게 사실 되게 설득. 좀 읽어보면은. 되게 그. 유한대. 그렇지. 사실은. 처음에 약간 좀. 나는 이제. 주목성을 끌려고. 저한테. 이 얘기를 처음에 써가지고. 아버지가 있다가. 찢어버리신 거야. 난 또 충격받았어. 뛰쳐나갔어. 그냥 그 채로. 너무하다. 그때가. 초겨울. 가을쯤이었어. 거의 이차림이었어. 아. 추웠을텐데. 추웠어요. 밖을 못 나가겠더라고. 아이고. 아파트 현관 앞에서. 밖을 못 나갔어. 계단에 앉아있었어. 아. 다시 돌아와서. 애매한 실례야. 해서 갈아입고 나갔어야 돼. 그랬어야 되는데. 이미 나와버렸잖아. 아이고. 계단에 앉아. 계단도 너무 춥더라고. 너무 추웠어. 반가출이네요 약간. 그렇죠. 반가출이었죠. 근데 심지어 막. 이놈이 계속 뛰쳐나오지 않더라고. 안 열리네. 그냥 가만히. 너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동생은 이제 공부를 잘했으니까. 늦게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한 거의 12시 다 돼가지고. 약사님이잖아요 약사님. 예 지금 그렇죠. 같이 껴서. 동생이 올라갈 때. 껴서 들어가. 껴서 들어가. 아 그. 지하철 한 번에 통과하는 것처럼 개찰구. 밀착해가지고. 사실상. 토항이죠 토항. 그렇죠. 백기 든 거야.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들면 안 되거든 사실. 그렇죠 그렇죠. 같이 이렇게. 따라 들어가고. 결코 전쟁이어야 되는데. 턱을 떨면서. 여기 여기 여기. 너무 추워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러고 들어왔죠. 아. 거기서 쓰러져야 돼. 그렇죠. 거기서 쓰러져야 돼. 성장군처럼. 눈두랑 쓰러지기에 너무. 내가 에너지가 너무. 낙엽 좀 이렇게 붙이고 오시지. 그렇죠. 그래서 또 기억이 납니다. 그렇겠군요. 아니 사연도 없이 떠들었네. 그러네. 아. 우리 얘기니까. 어. 다른 거 봅시다. 얘기했으니까. 나이 어린 대표의 고민. 나중에. 나중에 봅시다. 나이 어린 대표의 고민. 나중에 보고 또. 어린 대표의 고민? 아. 싱어송라이터가 되고 싶은 히키꼬놀이. 활발함을 원하는 대학생. 활발함을 원하는 대학생? 응. 이건 형한테도 일침 한 번. 봉침. 봉침 한 번 맞아야지. 봉침 한 번 갈까? 봉침 한 번 갈까? 봉침 맞고 건강해져야지. 활발해져야지. 따끔할 거야. 아주. 따끔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 이건 침착맨 읽어야겠는데요? 침착맨 스타일인데요? 짬네. 좋습니다. 제목. 활발함을 원하는 대학생. 안녕하세요. 침착맨님, 김풍님, 주펄님. 저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20대 남성입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 자라서 정말정말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분야에 특출난 것도 없고 공부도 잘하는 편도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는 제가 의욕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겁니다. 공부, 자기계발, 취업준비, 연애, 게임 운동, 심지어 밥 먹는 것도 귀찮을 때가 많아요. 아마 성격이 조금 게으른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야. 슬슬 취업을 앞둔 나이가 다가오다 보니 저의 이런 무력한 생활이 걱정되더라고요. 어허. 어떻게 해야 의욕, 열정이 생기고 활발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음. 감사, 감사, 추수, 감사. 공부, 자기계발, 취업준비, 연애, 게임, 운동, 밥 먹는 것까지 귀찮아. 뭐 안 사가 귀찮다. 요즘 이런 사람도 많지 않아요? 진짜 많은데 요즘에. 많죠. 되게 무기력하고 무력하다는 걸 느낀 사람이 젊은 층도 진짜 많아요. 저거는 제가 봤을 때 성공 경험이 딱 한 번 정도 생기면 시동이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그 단 한 번이 없었던 게 아닐까 싶거든요. 성취감. 성취. 성취해서 인정받고 보통 아주 어렸을 때 그런 아주 작은 경험이 불꽃이 돼가지고 그 길로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작은 칭찬에서 시작돼서. 그렇죠. 근데 그게 되게 애매한 재능인데 칭찬을 받아가지고 잘못 갈 수도 있어. 물론 잘못되면. 하지만 동기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경험이 아직 없던 게 아닐까?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성취감이라는 게 진짜 성취감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우리 때는 성취감이라는 걸 되게 강압적으로 권하는 사회이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취감을 권하기 위한 어떤 수많은 어떤 방편들이 되게 많았어. 진짜 피아노 그냥 올라가가지고 피아노 똥땅거리에만 해도 상장을 준다거나 진짜 별게 되게 많았어요. 상장. 태권도가 가지고 일장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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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해도 매달 걸어서 허리띠를 해주고 이런 게 있었어. 근데 지금 사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냉속? 가 되는 사회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 이게 뭐 해가지고서는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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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파란 티키 받은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 이게 약간 조금 그러니까 좀 사회적인 문제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선 그러니까 좀 그런 환경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 상태는 지금 아쉬운 게 없어서 저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취업 시즌이 이제 다가온다고 사연에 써있긴 한데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은 뭐든 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땐 늦었지 저거 왜 의욕 없냐면은 제가 의욕이 없잖아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 나는 의욕이 없을까? 왜요? 나온 결론이 물론 제가 전 우리 윗세대를 처음 해보진 않았지만 윗세대에 비해서 사회가 너무 복잡해. 복잡해, 맞아.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맞습니다. 요구하는 것도 디테일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개인 뭐 상점 가서 그냥 뭐 예를 들어 은행에 가서 그냥 통장을 개설할 때도 옛날에는 그냥 해줬어. 맞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법인통장 하려면 이만큼 써요. 서류가 맞아요. 개인통장도 다섯 개가 필요해.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다행히 증명해야 돼. 하나 열다섯 개 옛날에 서류 하나 필요했어요? 열다섯 개야? 그럼 하나 하고 지치는 게 아니고 하기도 전에 지쳐요. 질려버려. 음 이게 사회가 너무 전문화되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흐름이잖아요. 고도화 고도로 이렇게 발전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구성원들에게 굉장히 많은 걸 요구하게 돼. 질려버리는 거구나. 시작하게 돼. 질려버리는 거야. 너무 준비할 게 많으니까.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거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아예 내가 성격이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기도 전에 부딪히는 게 답인 걸 알아도 질려버리는 거 있어. 산이 높아버리냐고. 수업 준비도 준비해야 될 것도 너무 많잖아. 네. 그 리스트 업만 보는 순간 못하겠는데. 이게 게으른 것만은 아닌 것 같아. 사회가 복잡하고 어떤 거. 그니까 요거를 인지하고 인지하고 결국은 답은 씩씩하게 하는 거 밖에 없어. 씩씩해야 되나. 근데 인지하는 거랑은 달라. 이렇게 내가 게을러서 그러고 자괴감으로 빠지면 안 좋은 건데. 또 이거네요. 뚜잇이네요. 결국은. 뚜잇인데. 사회가 이런 거는 인정을 해야 돼. 그렇지. 복잡한 세상에 내가 태어났었는데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잖아. 살게 살아야 되니까. 나는. 뚜잇. 나는 왜 그럴까 보다는 내가 이런 사회에 태어났으니까 인지를 하고 여기서 씩씩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한국에 태어난 이상.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이런 당연히 되게 중요한 이야기고 이게 맞다고 보고 그러고 이제 좀 첨언을 하자면 예.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어요. 정보가 너무 많다. 그렇죠. 사실 정보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정보가 너무 많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의욕이 상실되는 일이 벌어져요. 맞아요. 예를 들면 내가 정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어떤 상상을 하고 뭔가가 필요해. 어떤 것이 있어. 정보가 없으면은 그거를 알기 위한 어떤 그 방법과 뭐를 하기 위해서 내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면은 내가 생각했던 거에 훨씬 좋은 결과물이 이미 유튜브든 뭐든 다 나와 있어. 세상이 나와 있는 거야 이미. 그걸 보는 순간 아 나와 있네. 그리고 영화도 남이 재미없다고 하면 안 보러 가. 근데 막상 내가 나중에 보잖아. 재밌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사실 이제 왜 우리 옛날에 막 이렇게 무역이 활발하게 막 어떤 시절에는 미국에서 뭔가를 직구한다는 건 말이 안 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미국에는 이미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거를 수입하려면은 힘들어. 어떻게 미국에서 막 친구한테 연락해서 야 그거 좀 보내주면 안 돼? 뭐 해서 뭐 야 보내면 어떻게 해야 돼? 배로 가려면 한 달이 이루고 앉아야 되는 거야. 당연히 이래라면 어떻게 되냐고. 만들어야 돼. DIY를 해야 된다고. 어쩔 수 없이. DIY를 막 뭘 해. 막 한 달이랑 비슷하게 뭘 만들어. 당연히 후지겠지. 미국에 있는 그 좋은 완제품부터 당연히 후지겠지. 막 그걸 만들겠지. 그럼 만들다 보면 뭐가 되냐면은 이 만드는 걸 한국형으로 바꾸게 돼. 그렇게 된다고요. 이 과정 속에서 내가 필요한 것과 이 과정 속에서 사실 결과물은 후질지 간정 이걸 내가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가 되는데 처음부터 이걸 수입해서 갖고 있는 순간부터 나는 이 과정을 생략하게 되잖아요. 네. 의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사회는 점점 고도로 발전되어 있고 나는 보잘것 없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너무 완벽한 완벽한 것들이 이미 사회에 다 나와있다 라는 걸 보는 순간 내가 뭘 해야 되지? 질려버려. 난 질기면 되는 거 아니야? 질려버렸어. 이렇게 되는 거야. 난 그냥 소비형 인간이 되는 거야. 무기력해지는 거야. 무기력해지는 거야. 무기력해지는 거죠. 이게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도화된 사회. 그렇죠. 그럼 과연 이걸 어떻게 되는 정보를 어떻게 끊느냐. 사실 정보를 끊는다는 것도 불안하거든. 너무부터 끊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불안하잖아. 되게 밀접한 어떤 작은 인간관계의 사회를 만드는 게 저는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예를 들면 어떤 내가 어떤 취향과 무엇이 있을 때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안날로그적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우리끼리 그냥 뭔가를 하는 거야. 그냥. 그냥 꽁냥꽁냥 뭘 하는 거야. 뭐 더 좋은 게 이미 나오실 수도 있지. 찾아보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끼리 뭔가를 하는 거야. 그럼 이 과정이 이 과정 속에서 어떤 그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어떤 이 행위를 위해서 만나긴 했지만 우회 파생품이 엄청나게 나와. 맞아요. 꼭 그렇게 돼. 맞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 다음에 뭔가에 할 수 있는 에너지 동력을 얻을 수가 있다. 이 과정 속에서. 맞아요. 옛날에 이게 되게 중요해. 일본에 설정노름동호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냥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만나서 설정노름 하는 거야. 응. 근데 그 회원들이 전부 다 대작가들이 됐어. 일본 대중에서. 그래. 그런 거야. 그런 거야. 그런 게 희한해 되니까. 보면은. 나도 주변에 보면은 진짜로 내 주변에 진짜 막 되게 유명한 뮤직비디오 감독 친구도 있고 아 뭐 되게 많아. 얘네들 SNS 먹고 안 해. 응. 뭐 예를 들면 정보 같은 거 당연히 얻지. 가장 뭐 한 것들 얻는데 그런 거를 뭐 이런 걸 통해 얻는 것이 아니야. 책을 보거나 아니면 진짜로 뭐 어떤 그런 데 무슨 대회 같은 데 나가 있는 어떤 그런 작품을 보거나 이런 걸 통해 얻고 서로 이야기를 더 많이 해. 응.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돼. 이거 어떤 거 같아. 서로 이런 거 정보 볼 시간이 없어. 서로 이 얘기 의견 주고 받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그것도 귀찮으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이제 물론 이게 네. 이거에 대한 정확한 솔루션은 아니지만 어 약간 좀 이런 부분들이 있는 지금 사회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거에 이런 거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응. 그러니까 이건 뿐만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 모두가 사실 지금 비슷해. 비슷해. 사람들을 되게 무기력하게 만들어. 이런 것들이. 다 게으르니까 조금만 덜 게으르면 잘할 수 있겠네? 그럼 최고지. 하하하하. 그렇지. 그런데 또 불구하고 네. 막 지금 유튜브 막 시작하는 젊은 의욕 갖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이 또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어 사실 뭐 약간 좀 딴 길로 새긴 했지만 얘기가 어 동력은 정말로 어 처음부터 내가 큰 걸 하겠다는 동력으로 시작하면 절대 안 돼요. 작은 동력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네. 진짜 어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약간 또 로틴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루틴으로 만드는 게 최고긴 해요. 어 제일 제일 긴풍의 방법대로 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네. 그냥 뭐 내가 한 딱 10분 10분 정도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뭘 하겠다. 뭐 운동 같은 걸 뭐 하겠다. 뭐 제자리에서 뭐 이렇게 앉아 때렸다 하겠다는 거를 그냥 10분 동안 하는 거를 그냥 마치 내 종교생활처럼 응. 종교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게 뭐 큰 효과가 있지 않을 수 있잖아요. 10분은 일어나서 무조건 10분은 앉아 때렸다 해야지 응. 라고 그냥 하고 그냥 이거를 그냥 한번 믿고 한 달만 해보라는 거지. 응. 이게 어렵지 않잖아. 한 달은. 되게 중요하다고 봐. 응. 난 이분한테 필요한 게 이런 작은 성취감이랑 칭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연애 게임 운동 이 귀찮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귀찮은 게 아니고 못해서 못해서 귀찮은 걸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응. 근데 내가 잘하는 걸 만약에 찾아서 거기서 칭찬을 받고 뭔가 작은 성취를 이뤄서 만약에 내가 운동을 잘해 그러면 운동이 귀찮을 수가 없어. 내가 운동을 잘하면 그래서 나는 그런 작은 성취감이 몇 번 있어야 돼. 그게 너무 없어 지금. 그렇지. 근데 이제 성취감을 갖기 위한 어떤 그 동력 자체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 그러니까 이 동력을 만들어야 돼. 나도 해야 돼. 이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건 루틴이고 이 루틴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특권이야. 동물들은 루틴을 할 수가 없거든요. 동물은 루틴이 없어요. 인간이 루틴이 있거든. 나는 인간이잖아. 내가 동물이야? 인간이잖아. 루틴 만들면 돼. 10분만 아침이라도 10분만 그러면 너무 귀찮지만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근데 그 귀찮음이 루틴이 되는 순간 안 귀찮아죠. 안 귀찮네? 야 나는 그 귀찮은 게 이제 안 귀찮아지는 이 정도 발전의 인간이 됐네? 라고 하는 순간 그 다음 단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한번 다른 루틴을 한번 만들어볼까? 한번 아침에 일어나서 10분은 앉았다 일어날 때 했으니까 그 다음 한 10분 정도는 한번 영어 단어 딱 하나만 메워볼까? 라든가 다양한 루틴을 하나씩 만들어보는 거야. 맞죠. 작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진짜 좀 더 큰 루틴이나 이런 것들이나 뭘 할 수 있게 돼요. 루틴을 또 생각하는 루틴이 필요하겠네. 루틴을 계속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저는 루틴을 되게 어 약간 좀 지금 루틴을 약간 좀 갖고 논다? 루틴의 루틴술사? 어 루틴술사라고 하죠. 왜냐하면 루틴이 지겹거든요. 그럼 새로운 루틴으로 바꿔요. 루틴을 새로 새조합합니다. 재조합합니다. 재밌어요. 이게 재밌어. 왜냐하면 루틴 지겨울 때 가지고 루틴은 레고다. 그렇죠. 루틴 레고 진짜 레고 같은 거야. 재고받은 거야. 이 루틴에. A루틴에 C루틴 붙이고. 어떤 주인이야.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생각하는 거야. 나는 아침에. 이게 롤이지. 조합작.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일 좋은 컨디션에 집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 난 요즘에 뭐 예를 들면은 아 난 요즘에 무슨 뭐 예를 들면 그거 뭐야. 마침 루틴킹. 좋아하는 어떤 음악이 있다고 쳐봐. 그 음악을 알람으로 맞춰서 일어나고 내가 좋아하는 컵기가 딱 대령이 되어 있고 이러면 난 기분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요즘에 그런 거 타이머 있는 것도 있거든요. 해가지고 어플 깔고 뭐 해가지고 하면 돼. 그런 식의 내 어떤 나를 위한 최상의 컨디션을 쫙 깔아 놓고 거기에 약간의 어떤 루틴 정도가 첨가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면은 적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러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지. 해야 될 게 있으니까. 그치. 그거를 만들 때 그리고 이거 할 때 내가 존나 멋있어. 나 오늘 아침에 존나 멋있게 딱 일어났는데 커피 딱 에스프로소 딱 마시면서 음악 딱 듣고 오케이. 나 완전히 책상이 깔끔해. 오케이. 나 지금 너무 좋은데. 책상이 깔끔한 나. 어. 약간 좀 나 뭔가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성공하는 사람들이 아침과 지금 되게 똑같아. 어. 약간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아침을 한다는데 나 좀 되게 비슷해. 어허. 명상 한번 해볼까. 명상. 오케이. 왜냐. 스티브 잡스부터 다 명상했어. 오케이. 나 명상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하고 명상 어플 탁 킵니다. 명상 어플 켜고 오케이. 명상 한번 하는 거야. 최고지. 이러다가 성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왜냐. 성공한 사람 다 아침. 아침은 똑같아. 일단. 그들과 똑같단 말이야. 일단 아침까지는 똑같아. 이거 마인드 컨트롤이거든. 괜찮은데요. 이런 식의. 똑같이 비슷해. 개. 유난한 떨더라도 한번 해보는 거죠. 나는 했어. 그리고. 그렇게 했어. 그렇게 했고. 결국은 나는 완탈고 했어. 나. 했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좋아요. 네. 좋습니다. 이런 방식. 이런 방식도 있다는 거. 뭐. 활발하면 원하는 대학생들이. 유난한 떨면 어때. 주호민 작가님은. 뭐 어떻게. 아까 뭐라고 했죠 이거. 작은 성취를 느끼는 게 좋겠다. 작은 성취를 느끼는 게 좋겠다. 작은 성공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못 하기 때문에 그게 귀찮아질 수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게으르잖아요. 그리고 이게 의욕이. 마포루틴킹. 마포루틴킹. 마포루틴킹님은 아마 이런 얘기고. 환경을 계속 만들어주라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의욕이 없어서. 나는 이분의 심정을 너무 잘 알아. 이게. 아유 그래. 의도적으로 환경을 만들고. 조그마한 성취를 한다는 거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힘들어. 힘들어. 진짜 힘들어. 안 돼요. 이거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식으로 했어요. 주변을. 환경을 일단 숙지를 해. 건조하게. 숙지하고. 씩씩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씩씩민이네요. 씩씩민. 그러니까 주변 상황을 항상 인지를 해야 돼. 저는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게 있으면 땡기는 거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가 얘기해도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당장 내일부터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천재야 당신은. 그런 당신이라면 당신은 성공을 하는 인간이. 인간이 이미 돼 있어.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다고. 음. 이 이야기는 언젠가 떠오른다고. 내가. 내일도 아마 변화가 없을 거예요. 뭔가.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어. 그때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음. 라는 생각이 툭 들 때가 있어. 또는. 지금 이 이야기를. 어. 자기 사연은 아니지만. 내가 약간 그런 상태가 있는데. 이 이야기가. 갑자기 확. 불길. 트리거가 딱. 총알에 탁. 방아쇠가 되는. 네.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네. 그런 사람들한테 하는 어떤 이야기인 것.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렇게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만 있으면 돼요. 언젠가는 하게 돼. 어. 저 한 번 떠올랐어요. 하고 있는 얘기. 아. 제가 요즘에. 컨디션이 괜찮거든요. 근데 그게.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 커. 그럼 억지로 운동해라. 네. 그리고 몸이 변하는 걸 조금씩 보면은. 그게 또. 되게 작은 성취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체력. 체력도 되게 중요해. 귀찮음에는. 근데 내가 또. 조금씩 그렇게. 진짜 내가. 자꾸 이걸 강조하냐면. 응. 이게. 운동 이런 것도. 응. 이게 맞아야지 돼. 아니. 아니. 사실 이게. 이런 거야.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기억해놨다가. 기억을 잊어먹어도 돼. 언젠간 떠오른다는 거야. 언젠가는. 이게 나도 인계점. 인간이 인계점이라는 게 떠오르거든. 나 도저히 이거 진짜. 야 씨. 나 진짜 뭐하는지 모르겠다. 술 먹다 떠오를 수도 있어. 미친놈처럼 한번 바꿔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때를 위한 영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되면. 뭐 씨. 세상에서 쉬운 게. 다 어려울 게 어딨어. 고민이 뭐 있어. 세상에 그렇게 쉬우면은. 정답은. 정답 거리야. 그러니까. 나는 좀 다른 게. 왜 해야 되는지. 본인이. 납득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그냥 일단 해가. 저는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납득을 하려면. 아까 말했듯이. 주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응응응 응응응.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무조건 뚜잇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원동력을 굉장히. 그. 잃더라고요. 응응응응응응. 그래서 제가 그. 이 의욕이 없는 게. 저도. 똑같거든요. 노는 것도 귀찮아서 안놀아. 응응응응응응. 때리고 이러고 있어. 에너지가 없거든. 이런 사람들일수록 당위성이 너무 필요해. 약간 다른 것 같아. 그래서 택하시라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사실 있으면 최고인데 동기부여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 우리한테 동기부여라는 거는 외부로 인한 어떤 자극이 동기부여잖아요. 내부에서 오는 동기부여는 사실 진짜 힘들고. 그럼 외부에서 뭐가 있으라면 사실 외부에서 뭘 있어야 되거든. 외부에서 저는 이제 건강검진 내역 보고 보통 이런 식이거든요. 뒤지겠는데? 건강검진도 강제하니까 가서 받는 거잖아. 외부의 자극이죠. 외부의 자극이잖아. 외부의 자극이라는 것이 사실상 동기부여가 되는데 그것도 활동을 해야 나온다고. 참 힘들어요. 좋아요. 자 이거. 활발함을 원하는 대학생. 체크. 나도. 오늘 인유자국 대박인데? 밥도 많이 드셨어. 잠깐만 쉬겠습니다. 5분간 휴식. 건강검진을 하면 운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상황을 건조하게 바라보는 게 계속 타고 타고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이해를 해야 돼. 자기 상황을. 그래서 자꾸 원론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를 본인이 질문을 했을 때 본인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나와야 돼. 그래야지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에너지가 없는 사람일수록 그래요. 왜냐?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은 해보고 뭐 아니면 뭐 이것도 해보고 저거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에너지가 없는 사람은 한 번 하는 게 엄청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해가 되고 해야지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제가 말을 하는 게 내가 이해를 해야 돼. 내가. 기준이 나야. 무조건 나야. 그러니까 요분은 계속 상황 파악을 하란 말이야. 내가 지금 뭐 현대 사회가 고도의 그것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 많이 필요하고 하니까 요거부터 해서 왜 필요하고 내가 뭐하고 이거를 계속 자기야가 질문하고 자기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생각을 일단 되게 많이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뚜잇하고는 약간 달라요. 뚜잇은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좀 달라. 에너지 없는 사람은 그냥 뚜잇이 아니야. 고르고 고른 뚜잇이야. 너 너 누구야? 누구야? 너 누구야? 아니 이게 원론적으로 모든 분야 10장면 어디 갔어? 모든 분야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짭장면이다. 짭장면이 왔구만. 짭장면. 진짜 고민상담이라는 부분은 다음부터 개수를 정해놔야겠다. 확실히 여기까지 하죠. 그래 그래 그래. 마지막으로 딱 하면 딱 좋을 것 같아. 끝. 왜냐하면 국민상담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 많이 들어갑니다. 에너지 진짜 많이 들어가네. 이거를 생각을 계속해 줘야 되고. 오늘 말년이가 어른이야. 그것도 그런데 지금 약간 뭔가 살짝 올라와 있어. 뭔가 어떤지 뭐가요? 예전처럼 예전은 약간 좀 까라앉아 있었다면 지금 좀 올라와 있어. 남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 옛날에는 그냥 뭐 뒤지든가 지금은 되게 막 하지 마세요. 지금은 되게 적극적으로 예전에는 약간 조금 멀리서 봤다면 자꾸 들어가려고 그래. 어 그러네. 자꾸 빙의하려고 그래. 유령이야? 귀신이야? 뭐야? 아니 생각은 똑같은데 옛날하고 그걸 입 밖으로 구태의연하게 이걸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말을 안 한 건데 왜냐하면 자기가 느낀 바가 있어야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전달이 될 게 아니면 굳이 에너지 낭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드는 생각은 드는 생각은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그래도 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건조하게 말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조금 받고 있어요. 아니 사실 나는 내가 얼마 전에 어제 방송했는데 자본주의 학교에 신하연 학생 신하연이라고 하연이라고 신해철 형님의 딸이 있어요. 촬영을 하셨다. 같이 촬영을 했어요. 똑같이 생겼잖아. 정말 똑같이 생겼어. 그런데 내가 이제 처음에 섭외 전화가 왔어요. 이래저래 이제 지금 뭐 여튼 작가도 꿈이 있고 다른 것도 하고 싶고 자꾸 뭐 막 여러 가지 꿈이 많은 아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혹시 좀 뭔가 좀 얘기를 해줄 수 있겠느냐 라고 했는데 사실 내가 진짜 바쁜 와중에 연락을 받은 사실 내가 요즘 그때 한참 쓰고 있는 막바지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어제나 다 거절을 했거든.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너무 바빠서 바빠서 했다가 솔직히 얘기해서 신해철 형님의 딸이잖아. 내가 생각해보면 신해철 형님의 라디오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들었을 때 진짜 예를 들면 무슨 고민이나 어떤 이런 개나 어떤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상담을 많이 해줬잖아. 그리고 음악도 그렇고 고스트 스테이션 그렇지 그리고 신해철 형님의 어떤 노래 가산말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진짜 나한테 있어서는 엄청나게 큰 어떤 영감도 주고 위로도 되고 했단 말이야. 어떤 그런 부채 의식 같은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거절할 수가 없겠더라. 기꺼이 할 수밖에 없잖아. 그랬어. 했죠. 상담을.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사실 지금은 모르겠어.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래도 신해철 형님이라든가 뭔가 좀 이제 약간 연배가 그렇게 높지 않은 우리가 어떤 지금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고 같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감해 주거나 이런 형님들이 있었어. 형님 눈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실은 잘못 얘기했다. 꼰대 소리 듣고 잘못 얘기. 뭐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알지도 못해서 떠들어서 그렇지. 물론 그렇지. 그렇지. 알지도 못해서 떠들어서 그렇지. 근데 옛날에는 알지도 못해서 떠들어도 알지도 못해서 떠드는 게 제일 재밌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알지 못해서 떠들어도 내 얘기를 들어주네. 내 얘기를 할 때가 있네. 사실 이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사실은 좀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었죠. 근데 그런 어떤 지점이 지금 친척매한테 온 게 아닌가. 아니 고민을 수집했다는 거 자체가 그런 거 진짜 보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신기하네. 무슨 고민을 수집해요? 지금 이거는 지금 수집했잖아요. 고민들. 아 풍경이 하자고 했어. 아 그랬어요? 내가 하자고 했어. 내가 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잘 해볼 줄은 몰랐지. 고민 상담 뭐 해보는 거 어때서 아 좋죠 해서 근데 지금은 이걸 해줄 수 있는 직원분이 계시니까 이제 하는 거고 제가 직접 하면 안 하죠. 근데 또 이렇게 되게 적극적으로 지금 이야기해. 고물상처럼 고민상이나 고민상? 그러니까 오늘 그 좀 이상한 거 같아. 왜? 네? 뭐가 이상해? 그러니까 다른 날은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잘 이상한 거야. 아 오늘 알았어 알았어. 기대 안 할 테니까 너무 좋아서 그래.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 이렇게 해서 고민 상담 잘 나눠봤고 마지막 하나 하자면 그냥 끝났어? 여기서 끝내는 거야? 하나 마지막으로 하기로 했어요. 기타 하나만 더 하자. 기타에서 뭐 그냥 그냥 가벼운 거 하나 해야 될 것 같아. 밸런스가. 어? 저거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뭐예요? 사람과 대화하는 방법. 와 사람과 대화하는 방법? 이게 그래야 맞아. 쉽죠? 사람과 대화하는 방법. 좋습니다. 이거 저도 궁금하거든요? 어렵죠. 이거 어려워요. 저도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거 누가 읽을까요? 제가 읽을게요.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낙이 있다면 침착맨 님을 보는 게 다인 29살 직장인입니다. 제 고민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법을 잊은 것 같아요. 지금 살고 있는 태도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제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러면서 웃고 스트레스도 풀고 하는 게 2년 전까지만 해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진짜로 좋아서 웃는 건지 분명 진심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의심부터 듭니다. 얘기들도 다 내려놓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약점이 될까 자꾸만 살이게 되는 저를 발견합니다. 제 스스로 계산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 두렵고 슬픕니다. 어떤 계기가 있다면 2년 전 직장에서 저를 굉장히 싫어하는 대리님을 만난 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런 의심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트라우마라면 일종의 트라우마인 것 같은데 극복해보고 싶어요. 제가 어떤 식으로 사람을 대했는지 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모든 게 자연스러웠는데 이제는 어딘가 어긋나버린 느낌이 듭니다. 전처럼 의심 없이 계산 없이 웃고 떠들고 싶어요. 더 많은 경험이 있고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침벌풍님 저 좀 구해주세요. 아... 이거 좀 약간 SOS네요. SOS 아하... 좀 심각하네요. 인간불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인간불신인데 옛날에 대리님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아... 근데...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뭐 본인이 다른 사람을 뭐 이렇게 좀 싫어하는 경험이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남의? 네. 그러면은 요것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니. 인간 중특이잖아요. 음... 생명체 중특이잖아요. 특성. 생명체 특성.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말은 쉽죠. 뭐... 뭐... 싫어하는 사람을 의식하지 마세요. 자기와 좋아하는 사람하고도 보내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뭐... 말은... 말은 쉬워. 말은 좋지. 근데 누군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인지를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자기의 의로 넘어가서 나는 누군가를 싫어하지 않은가. 어? 좀 딥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거기서부터 좀 생각을 해서 나도 그렇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여기서 좀 해방되지 않을까? 인간한테 기대를 하면 안 돼. 사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떤 범위의 사람들인지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여러 주변에 사람이 있겠지만 다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잖아요. 다 털고 정말 깔깔깔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뭐 직장에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없거든요. 딱히. 그 정도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정도. 근데 뭐 모두와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가 지금? 아니 그러니까 뭐였어. 약간 좀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상처가 있어서 그냥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도 좀 버겁다.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도 뭔가 어색해. 그냥 막 손 이렇게 걷는 거 자연스럽게 걸었는데 왼발에다가 오른손 앞으로 가고 이걸 의식하면서 하는 느낌이다. 이런 것 같아요. 의식하면서 대화를 하게 된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야. 어떤 지적을 받았어. 얘기를 하는데 야 너 좀 너 왜 그러냐? 했는데 처음에는 재수롭지 않았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또 들었어. 그럼 내가 지금 이상한가? 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자연스럽거나 뭔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 물론 그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이제 뭐 누군가로 인해가지고 내가 뭔가 좀 이렇게 바뀌거나 막 이런 것이 부자연스럽고 그럼 이제 내가 위축되잖아요. 사람이 위축되고 맞나 틀리나 이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야. 실질적으로. 그게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옳다 그르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면 저의 말투나 이것이 저는 호불호가 되게 되게 극명하게 있는 편이에요. 제 말투나 이런 것이 좀 약간 따뜻한 느낌은 아니고. 그죠? 그리고 뭔가 자꾸 명료하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 간정지으려고 한다든가 또는 뭐 누군가의 이야기에 반박을 하려고 그러고 이런 식의 말투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지적을 받아요.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지적을 많이 받고 생각을 해. 나도 봐. 그리스 철학자식 대화법. 그렇지. 그럼 나도 당연히 보고 아 논쟁 논박. 그렇지. 소크로테스식. 그럼 내가 내 말투를 보고 K. 소크로테스. 오케이. 맞아 맞아.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좀 바꿔볼까? 노력을 하는 거지. 노력을 하다 보면은 조금씩 조금씩도 바뀌어요. K. 테스 형. 어떻게든 바뀌어. 안 바꾸려고 하는 지점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세상에 왜 이래. 어.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런 영향일 수도 있고. 사실은 이제 왜냐하면 이야기가 좀 약간 단편적이어가지고 자세한 걸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면 아니면 상대 누군가의 영향을 지금 뭐 대리님이 뭐 있었다잖아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내가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그 사람이 취향에 내가 맞냐 안 맞으면은 다 싫어하는 거야. 근데 회사라는 곳은 생각보다 팀 안에서 만나는 사람이 협소하고 이 사람들과 직장생활 내내 봐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자기 객관을 할 수가 없어. 게다가 또 이 사람이 나한테 이게 아니라고 하면은 아닌가? 아닌가? 이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상하게 가스라이팅 당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방법은 있죠. 뭐예요? 희석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인간관계를 희석시켜야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걸 해야 돼. 취미활동이든 뭐든 간에 인간으로 치워야 돼. 맞아. 더 많은 사람들을 만드는 다양한 분야에 취미가 많으면 더 좋지. 자전거 타는 동호회 살사 동호회 독서 동호회 와인 동호회 많잖아. 어쨌든 간에 인간관계를 더 넓혀가지고 그들 사이에 있는 나를 하면서 거기 안에서 희석하면서 아 내가 틀린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고 다른 식의 어떤 지적을 받아가지고 아 이건 좀 내가 고쳐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고 어느 순간 되면은 나이를 먹잖아요. 내가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게 돼. 예를 들면은 대리님이라는 사람한테 내가 안 맞아서 내가 위축되고 내가 이상한 사람 보이지만 어느 정도 되면은 아 저 대리 같은 인간 카테고리가 있어. 저런 분류가 있어. 난 대화 안 해도 않아. 그게 있잖아. 내가 그 사람들을 분류하게 돼. 아 쟤네들은 나 싫어해. 이런 게 있다고. 그럼 얘네들하고 얘기 안 해도 돼. 얘네들하고 얘기하면 되지. 이게 된단 말이야. 내가 선택권을 쥐고 내가 갖고 가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지 내가 어떤 사회에 내가 휘둘린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29이라는 날이면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관계를 만들어서 희석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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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주호민 작가님 같은 경우는 뭐 드릴 말씀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있잖아요. 지금 진짜로 좋아서 웃는 건지. 저는 그냥 좋아서 웃는다고 생각해요. 요거 나는 저도 이런 생각해요. 그냥 정보가 너무 복잡해지면 단순하게 보이는 정보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손해볼 게 없다. 맞아요. 그리고 이분이 너무 순수했던 것 같아. 그리고 충격받은 거지. 근데 뭐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인지 부조어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맨님도 저를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 형은 그대로 화가 안 나서 안 났다고 하는 거니까 아, 화가 안 났구나. 끝나면 돼요. 양말 하셨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닌 척해요. 아무튼 요거. 요건데 그냥. 보이는 거에서 하고. 보이는 대로. 심플하게 받아들이자.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사람이 겉다르고 속다른 부분이 있어요. 누구나 있죠. 자기부터가 그렇잖아. 맞아요. 자기부터가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봐봐. 좋아하는 사람인데 순간적으로 뭐 일시적인 감정으로 싫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잠깐 나타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싫어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일일이 모든 정보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이 보여주는 단편적인 정보만 받아들이고 가도 단순하게 일을 단순하게 가도 괜찮다. 그리고 진짜 내가 바빠지고 내 일이 되게 중요해지잖아요. 이 실력을 쓸 틈이 없어. 그렇잖아요. 루틴을 만들어. 바빠져. 그리고 그렇게 됐었을 때는 사실은 뭐 이제 지금은 사실 근데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어. 나도 어렸을 때 사람들이 사람들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안 하면 이상한 거야. 어릴 때는. 저도. 그렇잖아. 탁 그렇잖아요. 그 고민을 갖고 간다고. 착한 나이 다 있죠. 그게 있는 거야. 그게 우리가 교육을 받았고 그런 식으로 살아나고 그렇죠. 그래서 아저씨 되면서 점점 해방되지. 그렇지. 아저씨가 되면 낯이 두꺼워집니다. 뻥뻥해지지. 그리고 왜냐. 왜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만나도 되고 눈치 안 보고 눈치 안 보고 되는 거야. 속 편하게 가는 거야. 속 편하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한 아저씨가 되면 된다. 될 거야. 그리고 어떤 아저씨가. 단 것만 먹으려고요. 단 것만. 단 것만. 그리고 단 것만 먹는다 보면 이게 어렸을 때는 아 이래도 될까 하는데 단 것만 먹어도 돼. 그럼 그럼. 편협한 인간관계 가져도 되는 거야. 아 그럼. 그걸 인정하는 거부터 이게 뭐지? 해방이 돼. 그럼. 나랑 맞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돼. 그래 이걸 인정하고 그래 난 편협하게 살아야지. 이걸 인정하는 순간 해방이 돼. 그래도 돼. 공명 정대할 필요 없고 뭐 이해심 깊을 필요 없어. 그냥 채팅창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뭐 방송 피드백을 간신들이 하는 말을 말처럼 왜 단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냐. 거기서 제가 고민을 옛날에 했었어요. 싱글 먹어야 되나? 어. 그 충원을 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듣기 싫은 소리를.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은? 비슷한 것. 아 단 것만 해. 편협하게. 아니 이거 보려고 들어온 사람들 건사하기도 힘들어. 지금. 그렇잖아. 3년 전에 그랬어. 정확하게. 3년 전에. 근데 드는 생각이? 아 그래 나 단 것만 먹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니까 편해졌어. 그럼. 아 그래 나 단 것만 먹어야지. 어. 아니 그러니까 이거 왜냐면은 바꾸면은 뭐야 이상하게 바뀌었잖아. 이렇게 되잖아. 디자인이 그런 식으로 바뀌다가 어? 망하는 차가 한둘이야? 어? 십상시맨. 아 야 이거 뿌듯합니다. 와. 자. 어떠세요? 자 이렇게 뭐 나눠봤고 다음에 한 한 달 뒤 정도나 뭐 두 달 뒤가 되겠죠? 다음에 할 때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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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그때 고민을 다시 받는다고 했었을 때 네. 이번에 안 되신 분들 중에서 아 그래도 이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면 다시 또 보내도. 아 그때 열지 않으면 할 줄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 걸로 할 수도 있어서 그렇죠. 그때는 아 그러니까 아니 아니 발효 고민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오늘 고민 좀 못한 게 있잖아요. 못한 게 있는데 알아서 해결되면은 끝인 거고 아직 그때 가면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풍자씨 파인애플 아저씨 갔다 오는데 그거 PPAP 아저씨 말하는 거예요? 흑흑하 PPAP 피코타로? 피코타로 아저씨. 그거 한 번만 입고 오시면 안 돼요, 그거? 뭐요? 머플러 해가지고? 노란색? 없어요. 팬파이네퍼. 동묘에서 한 번 사서 입고 오시면 안 돼요? 사주면 입을게요. 아, 지금 사주면 입을 거예요? 알았어요. 사주면 입. 동묘 봐서 출동하자. 동묘가 되게 재밌나봐. 다 가보고 싶어. 아니, 내 친구. 동묘 한 번 가자. 작업실 얼마 전에 갔거든요. 타투이스트인데 벽에 옛날 대항해 시대에 나오는 범선 운전대 같은 거? 타련이 걸려있는 거야? 저 타련인가? 이거 어디서 샀어? 동묘에서 샀다는 거야? 동묘가 진짜 그런 거 되게 많은 거야. 아니, 이런 게 있어? 만 원에 샀대? 동묘 한 번 가봐야겠다. 너무 재밌게 했는데? 그런데 그러려면 모자크를 많이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생방송을 못 하죠. 아, 녹방송. 동묘 갑시다. 그러면 이제 화질도 더 좋죠. 동묘 갈까? 동묘 한 번. 나도 좋아. 나 동묘 가고 싶다. 정해. 다섯 개 사야 돼. 그리고 놀라운 걸 사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놀라워야 돼. 이런 걸 사오다니. 대결을 해야죠. 아, 놀라운 걸로? 그럼요. 이런 걸 누가 더 레어한 거야. 등급 매기기. 티어 매기기. 아, 좋다. 그리고 다섯 개 중에 하나는 남이 골라야 돼. 그런데 놀라웠다는 거는 사실 근데 약간 좀 객관성이 떨어지잖아. 그럼 예를 들어 어떤 쓸모가 어떤 걸 정해놓고 거기에 쓸모가 있는 걸 거기에 맞춘다거나. 이러면 재밌을 것 같아. 어떤 용도로 하기 위한 다섯 개. 쓸모가 없애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사료는 같은 거 세. 당연히 이제 거기에다가 어거지로 껴 맞추겠지. 진짜 쓸모 있는 게 아니겠지. 아, 그렇죠, 그렇죠. 혹시 쓸모 내가 만들면 돼. 그럼. 새 깃털로 만든 부채 필요하세요? 학우선이요? 굉장히 멋있는데. 이만한 거? 제가 5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엄청 커요, 한 2만 원. 액자에 담겨져 있어요. 그거 팬이 선물해 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수집했어요. 왜 수집을 했어? 이뻐서. 진짜로? 출사표호도 있잖아요. 5만 원을 가져왔어요. 출사표란 건 같이 줘야 되는데? 아니면 옛날 만화책도 있어. 경매로자 하나 샀어. 이뻐가지고. 아, 그래? 나도, 나는... 치열하게 해가지고. 나도 그런 거 있어. 부장품 옛날에. 부장품은 같이 묻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나온 거야. 그걸 덕후라는 친구가 나랑 줬어. 뭔데요? 거꾸로 이렇게 있는 목두기 인형이야. 목두기요? 어. 귀찮아, 근데? 그런 거 갖고 있어도? 몰라. 무덤에서 꺼내온 거 아니에요? 굉장히 불길하지 않아? 굉장히 불길하지. 원래 무덤에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럼 성이 있는 곳이 무덤이 되는 거지. 누가 날 깨웠는가? 그래? 누구인가? 누구인가? 근데 나는 몰라. 일이 잘 풀리고 있어. PPAP 아저씨 당신인가? 날 깨우는 자. 나는 상관없어, 그런 거에. 그러니까 뭐냐면 거꾸로 이렇게 물구나무를 쓰고 있는 광대 같은 인형이야. 거꾸로 선 광대요? 너무 불길해. 나무를 깎아줘. 진짜 불길해. 너무 시시해. 진짜 불길해. 머리가 이렇게 돼 있어. 핵맨이다, 핵맨. 근데 맨 처음에 그게 그냥 귀여워가지고 그 친구가 아 형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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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이거 이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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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게요. 동매사학 공고예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 봤는데 이게 뭐냐? 무덤에서 나온 거꾸로서. 갑자기 봤더니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부장품이었던 거야. 특히나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렇게 행, 이게 관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상, 상, 가잖아. 그럼 거기에다가 올려놓는 거래. 흑곡두 장군처럼. 그치? 콕두 장군처럼 그렇게 우연히 있는 거래. 정말 죄송합니다. 흑곡두 장군처럼 옆에 꼭 죽은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 인형이. 무덤에서 꺼내온 거꾸로 매달린 광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모듬에서 꺼냈는지 아니면 그거 판매하는 데서 그냥 내놓은 건지는 모르지. 이게 컨저링이지. 그러니까 그거 아직도 있다고요? 네, 있어요. 나는 뭐 그런 거 상관없어. 호러움을 도입부라고. 만약에 그런 게 진짜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세상에 사람의 삶이 바뀐다고 했었을 때 못할 일이 뭐가 있어? 그렇지 않아? 세상, 세계대전도 막겠다. 그렇게 되면 전쟁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저주로? 아, 그냥 그런 오컬트 공포영화 찐한 거 하나 보고 싶다. 내가 요즘에 그래도 내가 넷플릭스로 더 넌이랑 주라고 대... 아, 대만 영화? 어. 그리고 나 예고편 나오는데 너무 무섭던데요? 너 와이프랑 하품하면서 봤어. 아, 그래요? 주, 주. 어, 이러면서 봤어, 진짜로. 주요? 난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RRR이라는 인도 영화 봤는데 재밌어. 3시간짜리인데 넉넉히 봤어. 그리고 박수 쳤어, 나중에. 아, 그래? 어. 봐야지, 봐야지. 봐야지, 말하지 마. 볼 거야, 나 오늘 가서 볼 거야. 뭔데요? 국 쓰는 거야? 인도 영화인데 인도에서 독립운동하는 내용이거든요. 영국 상대로. 근데 액션이랑 음악이랑 춤이랑 너무 신나고 아, 이래서 인도 영화. 와, 나 그런 거 너무 좋아. 그 감독이 만든 영화 전부 재밌음. 호랑이랑 면몸격투하고. 어, 맞아요. 나도 참, 뭐야, 우연치 않게 최근에, 최근에서의 화이트 타이거를 최근에 봤어. 알죠, 화이트 타이거? 네, 알아요. 그걸 최근에 봤어. 인도 영화거든요. 인도의 약속 정도. 계급사회 이런 거에 대한 풍자나 이런 게 들어간 거 있는데 어우, 재밌어. 개 재밌어. 괜히 발리우드가 아니다. 아니, 그건 발리우드 성향은 아니야. 노래하고 춤추지는 않아요. 그 감독님이 기생충 노잼이라고 했죠. 근데 그 감독님 영화 보면은 아, 이래서 노잼이라고 했구나. 되게 성향이 다르거든요. 근데 진짜 그 알알알은 진짜 재밌어. 알알알이 더 재밌었어요, 기생충이 더 재밌었어요. 저요? 오, 고민할 정도야. 이야, 이 정도면은 나 알알알. 진짜? 왜냐면 3시간 동안 미국? 3시간 동안 한 번 안 끊고 봤으니까. 아, 나 알아라 해볼 거야. 나 알아라 해볼 거야. 친인파? 친인파라, 인파라고요? 친인파? 내공노? 아니, 근데 진짜 별미야.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의 대표 작품 뜨거운... 아니... 힙해 보일라 그래. 아, 뭘 힙해 보일라 그래. 저 힙해 보일라. 틀렸어요. 정답은 기생충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진짜 문제 틀렸어요. 아니, 근데... 아니, 진짜 진짜 봐봐. 미쳤어. 아, 난 볼까 봐까 했거든, 사실상, 알알알을. 그러다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오케이, 그러면은 호기심을 땡길 정도까지만 얘기해 주세요. 어, 막 인도의 영국군들이 이제 들어와 있잖아. 이제 식민지잖아. 어떤 작은 숲속 마을이야. 근데 거기서 어떤 소녀가, 그 인도 소녀가 막 되게 예쁜 인도 전통 노래를 부르면서 그 영국 그 공작, 뭐라 그래, 총독 부인의 페디큐어 같은 걸 막 해주고 있고 헤나를 막 들어주면서 그리고 그 영국 사람들은 그 인도의 어떤 신비한 문화에 막 취해가지고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막 관광처럼 온 거지. 그래가지고 이 헤나가 딱 끝났어. 근데 그 영국 부인이 동전을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딱 줬어요. 동전을 몇 개. 그래가지고 아, 이거 헤나값인가 보다. 감사하게 딱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딸을 데리고 가는 거야. 자기 집차에 태우는 거야. 그냥 딸 몸값이었어. 그게 헤나값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족들이 기겁을 해가지고 아니, 저 데려가면 어떡해 하면서 막 쫓아와. 아, 근데 그 영국군들은 영국 사람들은 그냥 막 가버리는 거지. 뭐야, 저 미개한 인간들. 엄마 머리통을 이렇게 몽둥이가 통으로 팍! 떼가지고 엄마가 쓰러지고 다들 이제 딱 가요. 가고 날까 엄마가 갑자기 일어나서 춤을 춰.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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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사이코파이스야? 춤을 춘는데 딸이 납치되는데. 아니, 춤은 넣어야 되니까. 진짜 펴고 싶다. 아니, 춤은 넣어야 되니까. 근데 그 부족은 정말 온순하지만 한 번 화가 나면 화가 나고 목표를 타겟을 정하면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 부족이었던 거야. 오, 그런 거 좋다. 캐릭터 좋다. 캐릭터 좋아. 그래서 걔 오빠가 이제 움직여. 신오빠. 거기까지! 거기까지! 야, 테이큰 부족한테 찍혔어. 야,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어. 이거 재밌어. 아니, 내가, 나는 재밌게 본 인도 영화 중에서 블라인드 멜로디라는 영화. 오, 네네. 설명을 좀 해보면 그 시각장애인이야.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에요. 피아니스트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재능이 눈이 안 보이니까 피아노의 이 재능이 완전히 몰빵됐기 때문에 잘 친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슈가 되는 거야. 그리고 되게 밝아. 잘생겼어. 젊은 남자야.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어떤 자기도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아니었던 거야. 이거 일부러 렌즈를 끼고 일부러 자기가 눈을 그리고 감고 자기가 일부러 감각을 더 키우는 거야. 뒤를 더 하기 위해서. 아, 차단한 거구나. 그래서 자기가 일부러 더 시각장애인처럼 행동도 하고 이렇게 한 거야. 근데 물론 이제 이용하는 부분도 있었지. 그러니까 워낙 유명하고 하다 보니까 부잣집에서 와가지고 그 부잣집 경찰에 와이프가 경찰의 와이프 하여튼 그래. 되게 높은 사람이야. 이 사람한테 나 생일이고 유명한 사람이야. 이 여자도. 탤런트 같은 거 그래. 예쁘고 막 그래. 와가지고 좀 피아노 연주 좀 할 수 있냐. 나 피아노 가실 수 있냐.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시간 맞춰가지고 딱 그 집에 간 거야.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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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갔어. 갔는데 살인이 벌어진 거야. 이 사람이 오기 전에. 이 여자가 남편을 죽인 거야. 다른 사람을 시켜. 약간 뭐 이렇게 내연 관계가 있던데. 해가지고 죽인 거야. 근데 이 남자. 근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 남자가 등장을 한 거지. 띵동 띵동.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근데 이제 딱 들어오잖아. 들어오는데 이 남자는 처음에 들어오는데 들어오니까 눈앞에 시체가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지금. 얘는 지금 장애인. 얘는 지금 시각 장애인이잖아. 봤는데 못 봄. 시각 장애인이니까 이걸 긴장하면 안 되잖아. 와. 야 이거 서스펜스인데요. 장난. 그래가지고 이걸 들어. 우린 알잖아. 알지 알지. 시각 장애인이 아니라는 거야. 냄새 냄새. 근데 입문적으로는 몰라. 이게 서스펜스지. 그래서 이제 되게 자연스럽게 앞서야 쳐달라고 막 이러는 거야. 못 봤구나. 마타타. 그치 그치. 그러니까 옆에서 그리고 심지어 그 여자가 옆에서 옆에서 이렇게 막 이런 것도 해보고 슉 이런 것도 해보고 막 하는 거야. 진짜. 테스트 당해. 어어. 이렇게 시작을 하는 이야기야. 와. 어떻습니까? 블라인드 멜로디. 블라인드 멜로디. 이거 어느새 출발 비디오 여행인가요?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뒷부분은 약간 약간 좀 크리시아가 있지만 아무튼 난 도입해서 너무 야 이거 이런 게 인도 용어였어? 렛플 있어? 나 질 수 없네. 나 옛날에 렛플 없었네. 또 있어 또? 여기 또 다른 한 남자가 있습니다. 오오오오. 그렇게 납치를 당했단 말이야. 근데 또 다른 남자 인도 경비병이 이렇게 딱 서 있어.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제 막 사람들이 막 관중 폭동이 막 일어나려고 그래. 막 인도군 초소에 막 들어오려고 그래.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경비병 경비병도 또 인도 사람이야. 응. 그러면 이제 매국노들 어? 영국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막 폭도들 그 모이는 막 사람들이 막 욕을 해.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응. 막 초소가 무너지려고 해요. 응. 근데 그 경비병 인도 경비병 중 한 명이 무슨 일기토처럼 그 관중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어. 그 중에 이제 그 주동자를 잡으려고 응. 걔를 무슨 터미네이터처럼 응. 막 가서 잡는 거예요. 한 수, 수만 명을 뚫고 응. 계속 막 막 우더 터져. 응. 근데 계속 가 그냥. 무슨 기계처럼. 그래서 결국 잡아와. 잡아와. 응. 근데 그, 그 액션도 진짜 엄청난데 근데 걔가 걔를 그렇게 피를 막 흘리면서 잡아온 목적이 엄청난 게 따로 있었어. 어. 거기까지. 거기까지. 아, 제목은? 아니, 아니, 아니. 알랄랄이 뭐 단편 모험이에요? 아니요. 3시간짜리인데 그 남자 두 명이 그 두 명이 이제 주인공이야. 아. 그 동생을 납치당한 그 작은 부족의 사냥꾼. 응. 그리고 미친 경비병. 주호민 작가님이 기생충보다 더 재밌다고 하셨던 매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작품 알랄랄.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맞습니다. 아, 근데 블라인드 메모리? 블라인드. 블라인드 멜로디. 블라인드 멜로디. 블라인드 멜로디. 아, 둘 다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아, 인도 영화 보면은 아. 요즘 진짜 보면은 전 세계적인 어떤 영화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 이제는 뭐 옛날에는 약간 좀 중구난방이고 막 이랬다면은 약간 상향평준화는 좀 되는 것 같아. 전반적으로. 어, 일단 때깔 자체에. 때깔도 그렇고 화가 다 올라왔어. 그 이국적인 냄새가 별로 없어. 응응. 세련되졌어. 진짜. 나는 그거 뭐야. 범죄도시2가 네. 베트남에서 하나도 안 찍은 거야. 아, 그거 어디서 찍었어요? 우리, 다 우리나라에서 찍은 거야. 아냐, 아냐. 그거 태국인가 어디서 찍었지? 아, 아, 아. 태국이나 뭐 찍은 거야. 다른 나라에서. 근데 대부분 다 우리나라에서 찍었대. 필리핀이었나? 하여튼 뭐. 아, 필리핀이 아니었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거의 다 우리나라에서 찍었대. 아, 진짜? 어. 미쳤네, 미쳤어. 세트장에서. 근데 근데 때깔을 만들잖아. 응. 그 막 후덥 찍은 어떤 그런 막 그런 때깔을 만드는 게 사실. 습도가 느껴지더라고. 그치, 그치. 미쳤어, 미쳤어. 미쳤다리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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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예전에 그거를 느꼈던 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헐리우드 영화만 보잖아요. 근데 한 20년 전쯤에. 옹박을 딱 봤어. 태국 영화. 근데 일단 태국 영화 자체가 처음이야. 그렇지, 그렇지. 근데 때깔이 좋아. 아. 그리고 너무 액션이.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때 진짜 대박이었어요. 맞아, 맞아. 옹박도 충격이었고 나는 이것도 태국 영화인데. 셔터. 하, 너무 무서워. 와, 나는 진짜. 와, 셔터 보고. 아이씨. 막 시작부터 짜증. 태국 공포 영화. 야, 이거. 기가 뭐. 매워. 존나 매워, 진짜. 존나 매워, 진짜. 그리고 처음보는 공포야. 그러니까. 처음보는 공포야, 이게. 완전 향신료야. 와, 진짜. 테라스 그런 공포는 내가 처음 봤어. 이게 뭐지? 왜냐하면 우리가 예상을 하잖아. 그러니까 일본 것도 처음에 약간 좀 기괴했어. 링, 링 봤을 때 진짜 충격 받았거든요. 아, 링도 진짜 이상하죠. 그런데 이제 링도 보고 뭐 주언도 보고 하면서. 아, 일본도 별거 없네 라고 생각을 하는 와중에 태국 거 보니까. 이게 왜 씨 이것도 완전 다른 거네. 전 세계 각국의 공포 영화들을 좀 보고 싶어. 각자만의 공포 영화 방법이 있을 거 아닌가. 있겠죠, 있겠죠. 좀 궁금하긴 하네. 착시나리 막 이런 거. 착시나리? 랑종은 봤어요? 봤어요. 아, 랑종도 너무 재밌었어. 랑종. 랑종 그거잖아요. 그거. 무서운 거. 오, 무서워요. 랑종 무서운 거. 착시나리도 무서운 거잖아요. 배고파요. 노래. 배고파요. 그래요? 입 터졌어요, 혹시?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입이 터졌어요? 네. 입 터진 거 같은데? 입 터졌는데? 딩 딩 딩 딩 딩. 아, 나 아까 그 양, 초밥 양 많아가지고. 남기실 거 같다고 생각했는데 다 드셨거든요? 지금 약간 내가 봤을 때 운동을 하잖아요. 아, 입 터졌구나. 지금 전체적으로 아니, 몸이 지금. 아, 운동할 시간인데? 아휴. 운동해, 운동해. 저거 있어, 저거 있어, 저거. 알려줘, 운동 좀 알려줘, 저거. 턴벨 있어, 턴벨. 장난이에요. 턴벨 있어, 한 번만 해봐. 아, 알려줘.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해봐. 아, 나 배워서 해보게. 핸벨 말 해봐. 아, 나 배워서 해보게. 배워서 해보게. 푸쉬업, 아니 그냥 푸쉬업. 푸쉬업 한 번. 푸쉬업 해? 푸쉬업 한 번 보여줘, 푸쉬업. 형, 여기 나와. 그래, 그래, 그래. 푸쉬업 한 번 어떻게 해야 돼요, 푸쉬업. 푸쉬업 어떻게 해? 잘 됐다. 어떤 식으로 푸쉬업을 해? 푸쉬업 바가 있어요. 그걸로 하면 더 좋아요? 더 깊게 내려갈 수 있어요. 아, 아래가 여기 있으니까. 손목도 안 닫죠. 그럼 내가 푸쉬업 바처럼 다리를 놔줄게. 아니, 이거를 푸쉬업 바로 쓰면 돼요. 그거 되게 흔들려서 힘들어. 어, 나갈 텐데. 괜찮아요. 진짜? 이게 또 고난이도야. 이게 균형도 잡아야 돼. 코 힘도 힘도 있어야 돼. 그렇지. 야, 그. 야, 이게 된다고? 아까 방금 너 못해. 어, 그럼 굴러가서 안 되겠는데. 10분 전까지는 매국을 하셨던 조유민 작가님이 보여주는. 야, 그거 너 못해, 그거. 너 못해. 못한다고. 어. 어. 이렇게. 하나에 매구, 매. 올라갈 때 구. 매. 구. 매. 구. 오. 매. 구. 자세가 안정적이야. 자세가 안정적이야. 네. 이렇게 하시고. 이건 어떻게 해, 이거? 이것도 한번 보여줘. 이건 안 하네. 아, 그건 안 하네. 팔 운동은 안 하네. 맨몸 운동은 안 하네. 스쿼트. 스쿼트. 하나. 하나. 아, 좋아, 좋아. 안정적이야. 아, 안정적이야. 아, 안정적이야. 아, 구름이 되게 아프티가 나오면 되는데. 아,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그럼 그냥.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어, 어. 그리고. 쭈덩이. 아, 그리고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쿼트 할 때 이거 들고 해도 되지 않아요? 무게를. 아, 맞아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굽힌 다음에 등으로. 어. 땡기는데 이게 팔로 땡기는 게 아니고 등으로 땡겨야 되거든요. 어. 등으로. 아, 빡빡이 아저씨야. 등으로, 등으로. 이렇게. 안정한 거잖아. 빡빡이 아저씨.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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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으로. 등으로, 등으로, 등으로. 요거 세 개를 하고 있어요. 몇 개씩, 몇 개씩. 어, 열다섯 개씩 하고 있어요. 와. 10세트. 가볍게. 열다섯 개씩 10세트? 예. 열다섯 개씩 곱하기 열다섯 개. 150개 했나 봐? 에이. 40분 정도 걸려요. 150분, 150개를 한다고? 예. 미쳤는데? 그거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그 론잉팔로? K, 론잉팔로만 되는 거 아니야? K, 론잉팔로만 되는 거 아니야? 캐닉, 어? 아, 나 근육맨 되는 거는 좀 그런데? 다 사람 패고 다니려고? 하하하하하하 그리고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하하우. 저 터진 걸로 나와. 바로. 근데 이거를요. 전장을 하면서 해. 와. 착착착착 해놓고. 어떡해? 아, 잠깐 잠깐 해놓고. 딱딱딱하면 한 40초 남잖아. 그럼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오오오. 전장을 하면서 고민을 안 한다는 거 아니야? 헬스스톤. 헬스스톤. 전장할 때 보통 고민하면서 고르다가 그거 하잖아. 빨리 골라야겠네. 빨리 골라야겠네. 빨리 골라야겠네. 생각 없이 해야겠네. 그리고 이 몸이 활성화되면 뇌가 활성화가 된대. 아, 잘 돼? 전장 잘 돼? 잘 돼. 아니, 안 그래. 내가 생각했던 레크리에이션 게임이 하나 있어요. B, B, A, B. 뭐냐면은 오목을 두는 거야. 근데 오목을 하나 둘 때 무조건 가서 뒤에 가서 벽 터치하고 와서 더 빨리 갔다 하면 더 빨리 들 수 있어. 아, 그럼 시간 종료.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한 번 두고 두 번 두고는 아니야. 나는 빨리 왔다면 두 번 들 수 있어. 오오오오. 빨리 갔다 오면? 그런 건 어떨까 생각을 해봤지 내가. 근데 오목은 좀 빨리 결정이 날 것 같고 말하자면 바둑이라든가 좋은데? 아니면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스쿼트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놓자마자 빨리 가서 상대방 갔다 오면 이게 계속 그렇지. 근데 미리 놀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뛰어갔다 와서 딱 보고서는 딱 일단 고민할 생각이 없겠지. 딱 보고서는 빨리 놓고 빨리 가서 또 벽 집어 왜냐면 두 번 놀 수 있잖아. 근데 두 번 놀 수 있는데 상대방이 한번 해볼까? 한번 해봐요. 해볼까? 상대방이 상대방이 두 번 갔다 올 동안 한 번만 갔다 올 상황은 안 나오니까 결국 상대방 놀다가 두 분이 한번 오목 한번 더 봐요. 그럴까? 한번 해볼까? 카카오 오목 이런 거 있지 않아? 그럴까? 근데 그러려면은 오목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만 있어가지고 하나로는 안 돼. 그 PC 깔아야 돼. 그 옛날 거. 그러면 그림판으로 하자. 아, 그럴까? 그럼 이게 이렇게 해야 돼. 한 번에? 뭐 어때? 그게 운동이지. 내가 옛날에 하긴 했어. 아니면 여기다 그려? 이게 안 되나? 멘토스 사과야. 그게 운동이지. 하지 말죠. 그래. 의욕이라는 게 이렇게 힘들어. 너무 한다라는 게 운동을 하면은 이미 머릿속에서 골든타임 아까 3초가 지나봤어. 그렇지. 할까 말까 했다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리고 머릿속에서 벌써 해보니까 여기 너무 짧고 좀 재미없을 것 같아. 생각보다. 아, 그거 있다. 이거. 닌텐도 그 51가지 게임에 있을 것 같은. 야, 호일 뭐죠? 근데 누가 연결할 수 있어? 빨리? 귀찮아. 하지마. 왜 이렇게 다들 귀찮아 하세요. 해봐요. 운동 안 해서 그래, 운동 안 해서. 아, 스쿼트 한 번만. 스쿼트, 스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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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멘토 안 할 땐 스쿼트를 좀 해주세요. 멘토 안 할 때. 스쿼트! 멘토 안 할 때. 네. 근데 나 이제 이 분이 뭔 줄 알아. 운동 한참 할 때 예. 운동 안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찮아 보인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그게 있어. 닌텐도 계속 나보고 배 좀 빼. 배지라고 자꾸 나한테. 그게 있어. 진짜 그래. 계속 나한테 배 좀 봐. 계속 이래. 맞아. 그 운동하는 사람이 어떤 특유의 선민 의식이 있거든. 그리고 그거에서 내가 좀 약간 좀 효과도 봤어. 그럼 더 이게 심해져. 나도 알지. 왜 몰라. 근데. 이러면 느낌이구나. 하하하하. 난 그것 때문에 해요. 하하하하. 심장면 놀리려고. 근데 계속 볶아. 하하하하. 내가 건강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하하하. 그리고 안 하잖아. 그럼 또 다시 조용해진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 하면 또 말을 안 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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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붕 뜨네. 할게. 음식을 시켜? 음식 시켜놓고? 뭐. 뭐. 하하하하. 두시고 싶은거 갖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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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라드? 하하하하 하하하하 specifics이 total of course 내가 나중에 진짜 윤환Fin한거 샀드위치 아리아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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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 그렇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20시 찍을 해주는 콘텐츠여서. 현미랑 네모가 뭔 상관이냐고요? 현미 햇반이 있어. 그게 네모야? 아니, 동그래. 나 현미바불. 쫓기지 않는 기분으로 있으니까 너무 좋다. 편하게 저녁까지. 전자전지에 돌려달라고. 현미바불. 머리, 어깨,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발. B, B, A, B. 아니, 이거 말고. 이게 그 뭐냐. 거기 맨날 나와, 이 노래가. 그 뭐지? 아기 체육관에서. 머리, 어깨, 무릎, 발. 근데 약간 그것도 엇박이야, 이상하게. 머리, 어깨, 무릎, 발. 이런 식으로 재즈 스타일로 불러. 그래서 되게 웃겨. 나는 그거 아이들 노래 나오는 물건을 사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동료들이 대부분 외국 거였구나. 그것도 네, 어깨, 무릎, 발. 네, 어깨, 무릎, 발. 나는 머리, 어깨, 무릎, 발. 외국건지 이거 사고 알았어. 머리, 어깨,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발. 이렇게 부르는 노래를 해 그거 약 안 넣어서 그래 약 부족하면 그래 아니야 아니야 원래 이래 원래 재즈 스타일이야 그거 배터리 약 없으면 모르는데 나중에 늘어지잖아 샐러드? 샐러드요? 샌드위치? 샌드위치는 안돼 빌가루라 아니야 괜찮아 안돼 안돼 빌가루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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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서브웨이는 다이어트식품이야 아니 안돼 안돼 우리가 광고했던 그거 러스트치킨으로 시켜줘요 아니 내가 먹겠다 밀가루는 그 뭐야 그 개면 활성화했을 때는 안돼 그럼 거기서 얘는 샐러드만 먹어 얘는 서브웨이는 나 러스트치킨 샐러드로 시켜줬구나 안돼 안돼 떡볶이랑 똑같아 사실상 가루 들어가서 아니 샐러드로 시켜달라니까 빵 없이 뭐 먹고 싶은데 떡볶이 아니 아니야 서브웨이 서브웨이 나는 플랫블레드 플랫 플랫 B-B-A-B 주팔린 병건이 좀 접해주세요 여러분 아직은 제가 약해요 스쿼트 스쿼트 세달 운동 12월에 접할게요 형 스쿼트 스쿼트 하하하 증량 좀 한 다음에 무게 늘리고 그때 접할게요 아 그러면 형 다이어트하면 안돼 찌워야돼 지금 자가지고 있잖아 머리 어깨 형 90까지는 찌워야돼 90까지는 머리 어깨 머리 로스트치킨 샐러드? 예 나는 샐러드 세트는 아니죠? 세트가 세트는 아니고 그냥 쿠키는 안먹을 거잖아요 예 안먹어요 전문가로서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자 15cm 아니 저는 그거를 샐러드로 아 샐러드로 오케이 세트 말고 샐러드 단품으로 가겠습니다 샐러드 단품인데 로스트치킨 샐러드 라는거죠? 에이피 에이피 그거 침착맨하고 저 광고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그래? 아 나도 나도 되게 좋아해 치즈 치즈 치즈는 음 형이 추천해주세요 침착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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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재료 추가 재료 추가 필요한거에요? 혹시 뭐 에그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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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기 소스는요 이탈리안 하고 올리브 올리브오일 올리브오일 이탈리안 이탈리안이 어딨어? 이탈리안이 어딨어? 이탈리안이 빠졌네 이탈리안이 있었어? 이탈리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탈리안이 어떤 느낌으로 원해? 어떤 느낌으로? 산미가 좀 있긴 오케이 그러면은 딱 산미있는 스타일이면은 레드와인 식초 네 레드와인 식초 오 레드와인 식초 올리브오일 소금 오까이 오 미쳤고 됐고 소금 올리브오일 이게 안되죠? 원래 소금 후추까지 딱 좋은데 이게 안되더라고 저는 후추 그럼 되게 퓨어하게 먹는거야 지금 오케이 한개 담았어 샌드위치지? 저 따라가 아 저 추천 따라한다고? 저 스타일 추천했어 제 스타일 나랑 똑같은거 먹어 아 다른걸로 추천 뭐야 추천해주면 저에게 딱 맞을거 같은거 맞추면 침덩이 4개 들어있는거 있어 너 플랫브레드 좋아해? 쫄깃쫄깃한 빵 네 좋아요 쫀드기 일단 먹어보자 나 쫀드기 좋아 깨돌이 그리고 스테이크 앤 치즈로 먹자 오오오오오오오오오! 피클 shore 내가 좋아하는 피클라 델피아 스타일 아 피클라 데스펌 플랫브레드 플랫브레드에다가 모짜렐라 치즈로 가고요 월드커 precursor 그리고 이제 토스팅하고 그리고 소스가 중요합니다. 소스는 어떻게 합냐. 이거 패배하게 렌치로 해주세요. 제가 갑니다. 자, 렌치 & 홀스 레디쉬 & 가장 중요한 거 하나. 홀스 레디쉬, 미국 와사비예요. I have 홀스 레디쉬, 소스. 스윗 어니언, 이게 베스트. 요 세 개로 갑니다. 스테이크 & 치즈 30cm 버거. 좋죠. 음료수 필요 없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됐고, 요거면 끝이잖아. 좋아요. 형껏 제가 해도 될까요? 아, 직원 것 같아요, 직원 것. 30cm로 두 개를 했어. 그러면 30cm를 나눠 먹는다고요? 응. 한 사람도 30cm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 뭘까요? 아니, 저는 보울인데 원래 15cm가 1인분이에요. 제가 잘 보고. 원래 15cm이죠. 30cm는 저도 옛날에 이 두 끼로 나눠 먹었어요. 배송비 아까워가지고. 나도 그렇겠어. 배송비 아까워가지고. 아니, 저는 약간 멕시칸 스타일로 추천하다고 그랬지. 완전 그거 들어가면 멕시칸 스타일되거든. BBAP 뭐, 뭐, 뭐. 그, 그 멕시칸 스타일 소스가 있거든요. 그거 들어가면. 그게 뭐야? 미치거든. 잠깐만. 그럼 샌드위치 15cm? 30cm? 아니, 아니요. 그냥 시켜주세요. 이게 지금 밖에 두 분인가? 두 분이지. 어차피 그, 같이 드시니까 30cm에서 하나씩 하나씩 해서 떼어서. 떼어서. 부족하면은 제가 라면 끼려드릴게요. 컵라면 끼려드릴게요. 컵라면 끼려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하나 더 만든다는 거야? 그러면은 똑같은 걸로 또 하나 더 가. 그러면 거기에는 사우스웨스트 소스를 넣어줘. 아, 그거 뭐야? 사우스웨스트. 약간 좀 매콤한. 남미, 남미 느낌 당당해. 아, 좋아 좋아. 근데 약간 좀 달콤한 매운맛은 칠리소스잖아. 완전 그 멕시코 느낌. 웨스트. 오케이. 똑같이. 사우스웨스트 소스. 똑같이 그거로 갑니다. 스테이크 앤 치즈로 갑니다. 스테이크 앤 치즈 앤 플랫브레드. I have 치즈. 아니다. 플랫브레드. 플랫브레드 싫어할 수도 있어. 플랫브레드 치즈. 스테이크. 그러면 하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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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티로 가겠습니다. 하티. 하티 오케이. 플랫브레드. 플랫브레드 1. 하티 2. I have a 플랫브레드 1. 오케이. 오케이. 헝. 헝. 플랫브레드가 뭐야? 오케이. 그럼 플랫브레드 갑시다. 플랫브레드로 고기. 플랫브레드로 고기. 먹어봐야 돼. 사람이라면 도전을 해 봐야 돼. 후회해. 자. 이거에다가 소스도 아까 뭘 했지? 좋습니다. 사우스. 사우스웨스트. 하이. 옳라. 옳라. 옳라 치커스. 이거에다가 소스 넣었다고 렌치랑? 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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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비. and horse 랄리. 沒關係 좋았어 좋았어 어? 세트 시켰어 잠깐만 30cm로 아니 하나만 더 하면 돼 내가 금방해 나 이거 전문가야 나 진짜 많이 시켜 I have a 전문 I have a 전문가 응 전문가 I have a 전문가 I have a subway 응 전문가 서브웨이 전문가 뿍뿍 빛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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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미쳤고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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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아 근데 이거 진짜 고르기 어려운데 이거를 왜 하셨나 아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거를 꼭꼭이 형은 집중력 인정 집중력 전문가 인정 나 요즘 이렇게 됐어요 이게 루틴대로 하면 이렇게 집중하실 수 있어요 루틴 많았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집중하는 시간인거죠 그럼 그럼 사람이 미쳐버렸고 이게 약몰입이고 이게 약한 몰입 그럼 이거를 잘라서 하니까 4개 5인분인거죠? 그렇죠 뭐 부족하면은 먹으라고 했네 하나만 더 할까요? 그럼 샐러드 어때? 샐러드를 하나 더? 샐러드를 하나 더? 원 모어 타임? 아니 원 모어 타임 한 번 더 하지 원 라면? 라면 아니 무조건 라면 하나 더? 아냐 거기서 끝내 근데 15cm라서 조금 아쉬울 수 있어 뭐 컵라면 하나 드세요 그래 그래 15cm가 아쉬우니까 하나를 더 30cm 하나 해서 15, 15 하나씩 나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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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하나 더 해 아니면 쌓았고 가 남으면 쌓았고 가 남으면 쌓았고 가 너무 많이 시키는데 하나 더 이거는 이거 오바야 이거 남어 이거 남으면 쌓았고 가 어차피 15cm, 15cm에서 15를 같이 먹는 거야 다 이렇게 그래 그래 둘 다 먹고 싶을 수 있잖아 그럼 너도 하나 먹고 샐러드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반찬처럼 먹어 그럼 평소보다 못 먹는 건데 아니 남기 그러면은 스테이크와 치즈로 다 통일하겠습니다 고민 없이 고민 없이 고민 없이 통일이 좋아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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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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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늦게까지 하면 스쿼트 시점에 그거 전환근 단련 알려줄게 전환근 어떻게 해 야 그거 좋더라 나 전환근 팔 멋있게 알려줄게 어떻게 해 이게 들어 들어 이렇게 들어 이렇게 됐어 올려 이렇게 올릴 때 약간 안쪽으로 휘어지게 이렇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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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근 보여주면서 해 그리고 과시하면서 그렇지 올려 올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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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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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냥 그대로 그렇지 그렇지 근데 어떻게 과시가 돼요? 안 되는데 이거 중량 좀 올려 이거 내가 줌 눌러 그냥? 이거 이것도 무거운 건데 더x2 줌을 누르면 돼? 네, 그럼 DEAM! 없을 Adv. 5KL 넘으면 chains 1! 됐나요? Words 고민이 끝났으니까 썬 Engage Script 내가 몇 K들을 해요? 10 Kg 10Kgm? 형? 그거네? 헬창? 형 헬창이? 아니, 초심자, 초심자. 아, 10kg가 초심자야? 응, 초심자, 초심자. 이렇게? 오, 좋은데요? 근데 어떻게 비틀으라며? 만약에 이게 좀 돌아간다면 안 돌아가는 게 좋은데 돌아갈 거면 안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고. 오. 웃으면 안 돼, 웃으면 다쳐. 올릴 때 애플, 내릴 때 파인애플. 가능해? 파인애플. 전문식 트렌드. 즐거운 운동이네요. 애플, 파인애플. 왜 웃냐고. BPAP 운동법. 애플, 파인애플. 내 소원 있어. 전문님이 한 번 해줬으면 좋겠어. 뭐를 해줘? 피코타로식, 피코타로식 헬스. 피코타로식 헬스. 단련법, 피코타로식 단련법. 이거 안 웃고 하면 내가 인정. 궁이형은 진짜 헬스를 오래 했어요. 이거 안 웃고 하면 인정. 완전 장사몸이야. 장사몸이야. 형 그거 완전 그냥. I have a dumb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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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벨이 바벨이 됐어. 바벨. I have a dumbbell. I have a dumbbell. 바벨. I have a dumbbell. I have a dumbbell. I have a dumbbell. 너무 흥겨운데 이거? 좋네. 끝. 추워야겠다. Dumbbell과 Dumbbell이 합쳐주면 바벨이 되는구나. 이게 수확이네. 이건 뭐야? 액자네? 아 이거는. 그.. 이집트.. 그.. 광민수. 직접 찍은 거. 아 나 그.. 봤지. 봤지. 그분도. 하락이대놀이 작품 좋아하시더만. 아 맞아. 나도 그 작품 되게 좋아하거든. 아 진짜 오늘. 한 일주일치 웃었네. 즐거우시죠 전무님. 즐겁죠. 저도요. 좋습니다. 아 오늘 진짜 너무 좋다. 전무의 이름으로. 아.. 너무 좋다. 이런 날이 못가고 생각 안 했는데. 아.. 무거워 말았어. 그럼 바로 다음 작품? 어.. 얘기.. 하고 있어서요. 장르는? 장르 정도는? 드라마가 될 것 같은데.. 아.. 장르.. 그쵸. 약간 좀 드라마 장르죠. 좀. 드라마. 저는 그 심야신당에서 유튜브 그만하고 맞아. 작품화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하하하하하 그때.. 근데 내가.. 그때 무슨 생각 들었어요? 만화를 해야겠다 아니면 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야. 병행은 안 되나요? 라고 되물었어. 근데 안 된다고 하셨어. 안 된대 단호하게.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어. 어떻게 알았지? 병행 안 된다는 걸? 하하하하 진짜 하려면 병행 안 되거든. 아니 해보셨으니까 아셨겠지. 배우랑.. 뭐야.. 무속인. 무속인이랑 같이 못하셨어. 아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장르가 다르니까. 예를 들면 뭐.. 사실은 뭐 또.. 막.. 약간 기.. 이게 활동하는 거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작품은 사실상 완전 다른 이야기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어떻게.. 딱 맞힐 수 있는지.. 하이에버 유튜버.. 하이에버 작가.. 하하하하 주어민.. 하하하하 하하하하 꼬쳐버렸네. 근데..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딱 볼 때.. 왜 또 언제 알까? 이거 웃어? 하하하하 내가 그걸 봤을 때 주어민 작가의 표정을.. 그 흔들리는 동공을 봤지. 엄청 흔들렸지. 왜냐? 이런 얘기까지 전화 들을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라는 느낌! 어? 뭐지? 내가 예상한 대답. 둘 다 열심히 해라. 그렇지. 그런 거였던 거야. 근데 갑자기 하나를 포기하라고 하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어.. 아닌데요? 저 유튜브 할 건데.. 라고 하면.. 뭐라고 빠지고.. 왜냐면 작가의 작품에 대한 고민들을 막 했잖아. 그럼 사실은 이제.. 어떤 답이 나왔을 때.. 아 맞네요. 작품을 해야겠네요. 이런 멋있잖아. 근데 그러기에는.. 아직 유튜브의 꿈이.. 아직 그 끈이.. 놓을 수가 없는.. 재밌거든. 재밌거든. 그게 아니고 작품은 할 게 없어가지고.. 그리고 호민이 형이 그게 있어요. 뭐요? 이렇게 하면은.. 받아준단 말이야. 들어줘. 그니까 이제.. 그.. 그.. 선생님이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예예.. 이렇게 하면서.. 최대한 거기에 맞는 답변을 계속 해 주시려고 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형은 평상시에 뭐.. 양자태기를 해야겠다 생각을 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일단 그렇게 했을 때.. 아 근데 거기에 맞는 답이.. 그 대답이 있잖아요. 아 이렇게.. 하나만 정했을 때.. 잘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아무튼.. 제일 인상 깊었던 건.. 녹화를 거긴 40분을 뜬다는 거야. 그리고 30분이 나온다는 거야. 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크.. 이 춤추부가 많이 이게.. 버리고 있거든요. 이러면 안 돼요. 초심으로 가야 돼요. 왜 그래? 이게 많이 버려? 요즘에? 요즘에.. 요즘에 버리는 거 없지 않아? 김준호 님 오셨을 때.. 3시간 가까이 했는데.. 많이 버렸구나. 30분만 올라갔어. 아.. 좀 약간 좀.. 쓰기 좀 애매한 것들이 있었어서? 아니 요즘에 그냥.. 좀 많이 자르러요. 요즘에 한.. 약간 좀.. 맛있는 것만 다.. 히어메이어도 5시간 했는데.. 그러니까.. 원본 박물관이 있으니까 여기는 진짜.. 그.. 다져서 나가는 거.. 오히려 더.. 더.. 더 이제 해가지고.. 그럼 사실상 따지고 원본 박물관도 있으니까 따지고 보면.. 따지고 보면은.. 압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를 한번 재탕에서 끓여서 한 번 더 나가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아니 재탕.. 아니 재탕은 아니고..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뭐 만든 다음에.. 어.. 이거 좀.. 좀 맛이 갔는데 이 과일 화채로 쓸까? 하여튼.. 화채로 다시 만드는 거 아닌가? 아니니까 지금.. 하채가 아니고.. 이게 사과도 토끼 모양으로 이렇게 껍질 만들고 그렇게 내버려놓는 거예요. 야 근데 사과가 왜 누리끼리 해? 이거 썰어놓은 거 아니냐는 거야. 갈변대 술이죠. 갈변대 술이죠.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네. 시스템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참치 무한.. 무한 리필집 있죠? 처음에는 이렇게 좀 약간.. 예쁘게 이렇게 담아서 나오는데.. 다음 리필부터는 좀 이렇게 그냥.. 하얀 거 나와 막.. 이쁘게 나오죠. 많이 먹어 배 아픈 거.. 그냥 나오잖아요. 처음에 맛보시고 무한 리필로 원본밥을 드실 때는 좀 약간.. 그냥.. 처음처럼 정갈하게는 안 나오지. 그런 느낌으로 봐야지. 1조에 치면은.. 이제 뭐라.. 이런 거 있잖아요. 베니건스 베스트 샘플러. 딱 조금씩 나오는 거야. 아니면 뭐.. 김밥천국에.. 김천세트. 뭐 이런 거. 하지만 여기 돈가스 좀 작아. 쫄면 조금이야. 김밥은 기본 김밥이야. 하지만 제대로 먹고 싶으면 참치 김밥, 쫄면은 따로 시켜 먹어. 약간 이런 느낌. 아무튼 그런 거다. 좋다. 아무튼 그거 해가지고 나는 느낀 게 그때 형이 그거 했잖아요. 웹툰 가르쳐주는 것도 하고 있다. 동네에서 중학생들 가르쳐주는 거 하고. 근데 딱 맞는 거 같아. 형이 그.. 맞아. 그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톤이 좋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잘하는 것이 다를 수 있잖아. 이게 비슷하면 좀 다행인데 좀 다를 경우가 고민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호민이 형 같은 경우는 관우가 옛날에 훈장님이었잖아요. 동네 훈장님. 관우. 여러분한테 조언을 구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당장 이번 주 금요일에 첫 수업이거든요. 중학생, 고등학생 만화 수업이에요. 근데 나 중학생, 고등학생 만화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만화 그리기 좋아하는 친구들인데 정말로 어떤 테크닉적인 거를 가르쳐야 되는지 아니면 이 즐거움을 유지하는 거를 목표로 해야 되는지. 테크닉은 뭔 테크닉이야. 테크닉은.. 즐거움을 가르쳐야죠. 작법 기초 같은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지만 피아노를 내가 옛날에 왜 치기 싫어했느냐. 예. 자꾸 한우는 그냥 체르니부터 가르쳐. 너무 짜증나! 즐거운 피아노가 체르니 하니까 딱 오네? 그렇잖아. 근데 내가 피아노를 완전히 너무 확을 뗀 다음에 나중에 슈퍼마리오 악보를 부르기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흥미와 내가 치면 이렇게 칠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동기부여가 있어야 돼. 그런데 최다니는 딩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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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 그럭 스텝딩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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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 그거가 앉아있는 거야. 그냥 피아노의 학을 떼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은 좀 처음에는 야 사컷만화 재밌게 한번 그려볼까? 라든가 사실 이거부터 나는 좀 시작하는 게 좀 재밌지 않을까 내가 아이라면은 사컷만화든 한컷만화든 아니면 친구를 웃기게 그리든 그럼 내가 뭘 가르쳐줄 수 있을까요? 사컷만화 그려봐 하고 그려와 아니면 옆에 있는 친구를 얘 이 친구를 이 한 페이지에다가 한번 만화처럼 재밌게 표현해봐 아 옆에 있는 친구를? 어 라든가 오늘 처음 보는 애들이는데 싸움 나는 거 아니에요? 어? 대신 몰래 그려 멀찍 떠나서 그려 가까이서 그리지 말고 주어민 그리기셔야 하는데 뭐 그래도 되고 뭐 그래도 되고 예를 들면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그리는 게 재밌구나 서로 보고 웃을 거 아니야 나는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허락을 받았어요 이거 이 수업을 유튜브로 촬영해도 된다 아 좋다 이거를 좀 웃긴 다큐처럼 만들어도 재미있을 것 같긴 한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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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이거 KBS 얘기해서 인간극장에도 같이 해 MBC에서 사람이 좋다 같이 얘기해 좋아 좋아 사람이 좋다 아직도 그 누나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작가 누나도 있는데 나 물어볼게 사람이 좋다 어때? 사람 좋잖아? 아니 아 좋네 좋다 사람이 좋다로 갑시다 사람 좋다 우리끼리 정해 막 정해 막 이래 막 이래 막 이러고 유튜브 하지 말라니까 더 해 바로 해 더 해 그래서 나는 그 뭐 하나를 딱 해야 된다 아니 나는 옛날에 그런 걸 좋아했어 막 다큐 영화 중에 댐포걸스라고 있거든요 알지 알지 댐포걸스 알지 애들이 시골 학교 애들이 사격댄스라거나 스윙댄스 스윙댄스 배워서 막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나는 그냥 학생들의 날것의 그런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어떤 선생님하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얘기를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스윙걸스도 아 그렇죠 그래서 나는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받아 난 벌써 스트레스 받기 시작했어 아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서? 어 애들하고 이런 느낌 애 혐오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 물론 되게 아름답고 좋은 그림이 나오면 좋겠지만 현실은 다르니까 항상 현실은 다르니까 항상 현실은 보면은 앉아 그림 그려 그려 그려봐 그랬던가 스윙 아 이거에도 어떻게 좋은 얘기를 해주지? 옛날 아닌 것 같은데 머리 아픈가 보다 호민이 형은 좋아요? 나 아직 안 해봐서 모르죠 해봐 그러니까 해보는 거죠 나는 이제 일을 고르는 기준이 안 해본 거로 하고 있어 어 새로운 경험? 네 좋아 좋아 그게 아니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나도 그래 나도 사실 딱히 보면은 새로운 경험이잖아 새로운 경험이 엄청나게 내가 내가 아직도 배울 게 있구나 아직도 깨달을 게 있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제가 더 배우는 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그게 제안이 왔어요? 네 동네에서 이렇게 좀 좋네 몇 명 몇 명 12명인가? 좀 많네 12명 좀 많은데 일단 좀 많다고 생각했는데 한타썰 한타썰 아니 근데 너무 신청이 몰려가지고 많겠지 당연히 우리 동네 애들로만 했는데도 나는 그거를 좀 약간 하드하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어떻게 해? 고등학생? 중고생 중고생 매번 매칭 매칭이라뇨? 12명 있죠 싸우게 한다고요? 너랑 너랑 붙어 그려 서로 아 너 승 올라가 뭘로 붙어? 그림 주제를 던져주고 그림을 던져주고 경연 쪼미더머니 때 제일 성장한다며 경연해 경연 그래야겠다 그래서 이기면 1포인트 너 옛날에 반 농담처럼 형 작품 그려와 경연 내가 만약에 웹툰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면은 나는 캐치마인드를 정규 수업에 넣겠다고 그랬어 응 그게 어떤 순발력이랑 표현력 최고잖아요? 아 그치 그치 캐치마인드를 한번 해봐봐 캐치마인드 해봐 좋다 그것도 괜찮겠네 캐치마인드도 좋고 사실 캐치마인드라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런 것도 진짜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캐치마인드를 약간 응용해서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 너무 재밌겠는데? 응 응용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침전을 해도 되고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정말 아니면 어떤 이제 이런 것도 재밌단 말이야 수많은 단어를 아이디어 단어를 막 카드를 막 만들어놔 툭툭 세 개를 접어 집어 아 아이디어 이 세 개로 이야기를 만들기 뭐 이런 것도 되잖아 이런 걸로 만화를 만들기 아니면 뭐 감정카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지 그거를 표현하기 뭐 그러면 또 다 나왔네 재밌는 건 엄청 많지 진짜 재밌는 거 뭔지 알아? 선생님도 같이 나도 해 내가 더 못하면 개망신 이 악물고 해 선생님도 쫄깃해져 이거 내꺼야 내꺼인가? 이거 제꺼야 내꺼 다 먹었나? 다 먹었어 하나 더 드려요? 아니 괜찮아 저기 있네 어? 저기 형거지 아니 저기 호민이 형거지 어? 풍이 형이 저것도 안 났죠 내가 났나 보다 내가 많이 멋있긴 했어 내가 뜯었어 내꺼야 내가 뜯었어 다행이다 이거 자기가 표시해 놓은 거예요? 맞아요 내가 아까 치우려다가 좀 남아서 안 치웠어 휴 다행이다 휴 다행 아무튼 그거 하고 제가 봤을 때 호민이 형은 이제 연기를 해야 돼 이번에 기한상사 때 많이 느꼈어 아 그래? 네 내가 옆에서 존내 웃는데 그게 안 깨져 아 몰입이 안 깨져 몰입이 안 깨져 내가 진짜 미친듯이 죽었거든 난 그 역할에서 빠져나오는데 일주일 걸렸어 무슨 역할? 나 새로 못봐가지고 주우민 혁이요 아 주우민 혁이요? 아니 실패하는 주우민 혁이요 아니 실패하는 주우민 혁이요 어떻게 나왔지 근데? 여기서 어떻게 빠졌는지 겨우 나왔어 지금 주우민 아니야 지금은 겨우 나왔어 그래서 연기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혹 주우민 펄투브의 다음 그거는 그 시나리오 써서 기한상사처럼 형이 연기를 해서 해야 돼 난 요즘에 연기도 연기인데 영상 연출에 좀 관심이 생겼어요 그럼 형이 배우 겸 감독 해야지 배우면 감독 관심있으면 해봐야지 김수겸 다 해봐야지 나도 사실은 그거에 대한 지금 생각을 조금 구체화 지금 하는 중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해보고 싶으니까 형이 시나리오 쓰고 연출해 이게 프리미어를 다루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영상이나 영상을 붙여서 편집하는 게 만화랑 오우 비슷해 그렇지 오우 비슷해 재밌어요 그래서 편집도 직접 하는 게 많아 재밌어서 근데 내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영상물들을 보잖아 네 어디서 그게 오냐 하면 똑같은 어떤 어떤 한 신이야 예를 들면 주인공이 어디 누굴 때리거나 뭐 했어 했는데 근데 어떤 영화는 드럽게 드럽게 유치해 그렇죠 액션은 비슷한데 뭔가 되게 구려 하여튼 약간 연출이 뭔가 구려 영상이 왜 구리지 뭐 그런데 어떤거는 왜 이렇게 세련됐지 똑같이 그냥 누군가가 누군걸 대화를 하는 모습인데도 각도도 비슷한 것 같고 어떤 사이즈도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저 느낌이 다를까 응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거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어떤 그 장면을 물론 전달을 하는 건 다 똑같잖아 네 똑같은데 왜 때깔이 다를까 단순히 필터를 잘 먹이고 아니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죠 난 이제 우리 그 연출하는 김성원 감독님한테 대답이 나와요 알지 어 완전히 이거는 진짜 공부가 필요한 거야 음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접근을 해야 되는 그게 필요한 거더라고 응 호흡도 그렇고 각도 그렇고 조명 특히 조명 조명이 날리면 엄청 크구나 엄청 구려 보여요 조명 엄청 커 진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뭐 영화를 찍을 때 어떤 앵글은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예를 들면 뭐 여기서 얼만큼 위를 띄울 것인가 응 배우가 이만큼 띄울 것인가 이렇게 띄울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도 되게 느낌도 다르 어 그게 그렇지 앵글을 따라서 그렇지 그렇지 이런 여러가지 것들을 공부를 해야되더라고 결국은 음 그래가지고 내가 아 일단 글을 잘 쓸게 흐하하하 난 일단 글을 잘 써볼게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도 이동진님 채널 공부를 열심히 해보죠 나는 또 공부 잘 돼 그거 보면 공부가 됩니까? 어어 이동진님이 그런거 되게 설명을 잘해줘 아 그분이 진짜 너무 짱인 것 같아 그런 쪽에서 아 그래요? 그 빨간 안경 쓰시는 분이죠? 응응응응응응응 차분하게 말 잘해 조곤조곤 하니 응 공부가 잘 돼 그 그 그런거 영화 관련해가지고 그거 해도 괜찮을 것 같아 형 영화 좋아하니까 고건 좋죠 너무 좋죠 베테네스에요 하하하하 베테네스 해도 좋죠 본인이 지금 뭐 여기 뭐 제작사 아니 기획사 기획사 대표님? 어쨌든 제가 그 배성재님하고 재능이 너무 많아 그럼 기획사 대표님이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꽂아주세요 아 근데 본인이 한다고 했어 아니 그니까 이제 꽂아줘야죠 베테네스? 아 하기로 했었어 아 했어? 그래가지고 코너 하나 하기로 했어 매주 연락 없던데요? 네? 연락이 없어요 그럼 제가 하라고 할게요 기획사 대표님이 지금 연락이 안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못 만들고 있잖아 지금 아 알았어 아니 이거는 이거는 그 하기로 했었어 그때 그 뭐 말씀을 하셔가지고 나오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매주 나오는 걸로 그래서 그 코너를 성재형이 또 영화 좋아하니까 응 그래서 영어로 하면 딱이잖아 진짜 나야말로 신기하게 한때 막 연기도 배웠고 막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니즈가 싹 사라졌어 한 번 해서 그런 거다 아니 아니 한 번 해도 솔직히 또 하고 싶지 최근에 했잖아요 형 그 그 까메오로 그 잘 나가는 하긴 했죠 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냥 그거는 뭐 그냥 하긴 했지만 내가 난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 이게 아니라 그냥 약간 조금 지금 내가 나는 약간 약간 식은 거야 그거에 대한 니즈가 좀 식었더라 식었다 지금 끓고 있는 건 뭡니까 창작입니까 그냥 창작이야 창작이 창작 밖에 지금 가는 거 같아 왔네 왔어 그래서 이거 지금 연료가 떨어지기 전에 하나 더 좀 더 달려야 되지 않나 연료 얼마나 남았는데요 연료 지금 석탄 지금 한 푸대 한 푸대 남아 석탄 한 푸대밖에 안 남았어 심지어 석탄이야 지금 막 넣고 있어 그래서 그걸 출발을 해야지 계속 느니까 어 일단 넣고 있는데 안 갈 거야? 안 갈 거면 빼고 안 갈 거면 빼고 이러고 있어 지금 어 근데 이제 그 그 붙은 가속도가 아까워 그렇지 그렇지 가속도 지금 붙었는데 그렇지 멈추면 에너지 낭비잖아요 브레이크 발로 그리고 내가 달리는 동안에 재밌었거든 나름 물론 이제 막 고난도 있고 했었지만 나름 켜가겠어 나름 또 달려보니까 아 이 풍경도 좋고 멈추면 달림만 하네 멈췄다가 다시 움직여가려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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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바로 가셔야겠네 쉬면 안 되겠네 바로 가시죠 그러면 그럴 생각도 있습니다 네 두근 아예 그냥 새로운 주제로 그렇죠 그렇죠. 기획을 지금 몇 개, 기계 좀 들어온 게 있어요. 기획안들이. 기획안이 그러면은 뭐 주제를 던져주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해달라고? 어, 그렇죠. 기획을 저한테 던져주면은 제가 보고 어? 이거 재밌을 것 같다든가? 나도 좀 혹하거나 하면은 같이 만들어 볼까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내 오리지널이죠. 그러니까 진짜 오리지널하게 써보는 거죠. 한번 진짜로. 찌질이 역사는 내가 어쨌든 원작 가지고 기반으로 했으면은 한번 진짜로 그냥 맨바닥에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찌질이 역사가 형의 일기였다면? 아니, 근데 왜냐하면 찌질이 역사가 지금 드라마도 시즌 1을 다루긴 했는데 거기에 있는 에피소드들은 이제 많이 채용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야기 자체가 엔딩도 그렇고 완전 달라요. 약간 달라졌어요. 내가 처음이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야기도 그렇고 대사도 예를 들면 여기서는 뭐 어? 괜찮은 대사인데? 근데 드라마에서는 아예 다 날라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너무 잘못한 거 알지? 어, 그런 것들은 다시는 살아가지 않겠다. 빨리 실사를 보고 싶다. 다시는 살아가지 않겠다. 그러면 막 그 짜이 구워질 거 아니야, 그 장면. 어, 나 너무 보고 싶어. 움직이는 장면으로 내가 처음이지. 어, 너무 기대된다. 김풍 자서죠. 네, 아무튼 달려야지. 철만은 달리고 싶다. 설언, 설아로 개념. 철만은 달리고 싶다. 또 이게 주인공이 또 민기입니다, 민기. 맞습니다. 근데 민기가 그 넷클린 님이라고 인터넷 방송 트위치에 인첸트 직원분이 한 분 계세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인첸트는 뭐예요? 인첸트가 뭐예요? 아, 인첸트 몰라요? 트위치라는데 몰라? 풍경은 몰라도? 인첸트는 그거 아니야? 리니지에서 무기 강화하는 걸 인첸트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음. 어, 인첸트를 모르네. 인벤은 알죠? 인벤에서, 인벤에서 나왔어. 방송국 바로. 방송국 이름이에요? 따로 인첸트라고 나왔어. 아, 인벤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방송국이라는 걸 만든 거야? 응. 이름이 인첸트. 단군이 거기 소속이에요? 웅... 야, 너무 무심했구먼. 쓰읍... 또 형이 알만한 사람들도 도우있지? 너는 MT 어디가? 어디로 가? 저의 일이야? 그게... 제미래? PP.. 진짜? PPAP를 한 거 아니지? 들리어? 어.. 아무튼 그리고 갖고 어 그렇구나 왜냐면 그 신비로운 느낌을 줘야 하기 때문에 딱 갔는데 포처 어디서 해 사람들이 또 오면 몰려올 수도 있고 몰려올 수는 없지 몰려올 수는 없는데 갔을 때 그 신비로운 느낌이 없잖아 그 안에 그 공간을.. 모처라고 합시다 모처 모처 모처에서 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주에요? 다음 주 수요일인 거죠 저도 허락도 받았고 어떻게 받았어요? 그냥 배돌라지 엠티가 있다 한밤 자고 온다 흠퀴 흠퀴 왜 이렇게 심각해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해 한밤 잔다는 거는 큰일이 맑은 콧물 흘렸어요 안 흘렸어요? 흘려서 설득한 거에요? 맑은 콧물은 안 흘렸어요 왜 흘려? 아니 아까 설득할 때 브리핑을 했어요 아 브리핑을 했어? 이걸 가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어? 이유는 무엇이다? 베돌아지라는 크루가 있다 아 그걸 이제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모르셔 모르셔 야 이럴수가 우리 쳐도 아는데 아니 보시잖아 그래서 알만한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 누가 들어있냐 침착맨이 있고 승우아빠가 있고 아 승우아빠는 심지어 아니구나 근데 아는 사람을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아는 사람을 얘기해야 되니까 승우아빠가 있다 그리고 철면수심이 있다 철면수심이 누구니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찾잠은 알아 찾잠을 모르고 그것만 알아 말가니어스 이것만 알아 옛날에 말가니어스 뽑을 때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그 말가니어스 아저씨 아 그분도 있고 그리고 침착맨 동생 뭐 이렇게 딱 그 정도 알아요 이분들하고 이렇게 열 몇 명이 있고 박정민님 팬이야 옛날부터 파수꾼 때부터 박정민님도 간다 어 그분도 가셔? 치과원사 직박이형 치과원사 와 소닉박 와 달아이 하나팬 몰라요? 가서 임플란트 하나 좀 심어드리고 하세요 좀 그래가지고 이제 간다 개권 황금기를 이끌었던 어? 김기열님? 근데 너무 너무 많이 얘기하면 피곤할 것 같아서 그 정도 일단 얘기를 하고 너무 많이 얘기하면 피곤하잖아 사실 안 궁금하다고요 아 그래? 눈치를 채야지 표정을 이제 읽었어 그럼요 그럼요 세네명 얘기하면 돼 그렇게 했더니 기열이형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했더니 이제 아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지고 1박 2일 촬영이 있다 어 그냥 엠티면은 못 갈 수도 있어요 촬영을 한다 그냥 엠티면은 왜 못 가 또? 못 갈 수 있어요 그건 아 또 이것도 나름 또 사정이 있으니까 네 있을 수 있죠 음 촬영이 있으면은 할 수 있죠 난 2박 3일 테스트해야 돼서 하루 더 일찍 가서 체크해야 돼 2박 3일을 허락받았어요? 네 제 단어인데 통보 통보 2박 3일인데 왜냐하면은 아침에 오시잖아요 보통 렌트는 오후 1시인가 3시부터 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두 개를 할 수밖에 없어 맞네요 근데 이제 24시간 하려고 그날 전화 오면 얘기하죠 1일이야 1일 1일이야 왜 안 오냐고 엠티 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결국은 1일이야 또 미리 얘기는 하나요? 저요? 네 당연히 미리 얘기해야죠 괜찮아 허락을 구해야죠 그래서 저는 2박 3일로 해서 미리 가서 세팅 과정을 좀 봐야 돼요 제가 또 어쨌든 간에 약간 중간선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저희를 맞이하는 느낌이겠네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차를 하나 해서 같이 가려고 했었는데 각자 알아서 비슷한 지역끼리는 차 타고 오세요 라고 했죠 제가 그렇게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진짜 호스트가 되는 머리 아프죠 근데 이거를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샌박하고 다른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 그러니까 이게 샌박이 들어가 있다는 건 정말 촬영 일종의 엠티지만 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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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배돌아즈 처음에 엠티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외부 인력이 그러니까 지금 그때 가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거기서 노시는 분들이 그래서 아예 그 세팅을 해 주시는 분들이 상주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좀 보이지 않는 곳에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왔어요 근데 그분들도 뭔가 드시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것도 다 준비를 그분들 거는 이제 그 샌박 매니저님한테 맡겨야지 아 알아서 우리는 우리 노는 거를 일단 그렇기 때문에 분업을 하는 거지 사실 그분들 어떻게 하는 것까지 내가 신경 쓰면 일이 더 더 너무 피곤하다고 할 수도 있어 그러네 머리 아파요? 그 오세요 오세요 머리 아파요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보여 그래서 촬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이게 상주 인원이 계셔서 야 화면을 바꿀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밖에서 바베큐 파티 그 테이블은 카메라를 때로 거칠해서 그 버튼만 눌러서 바꾸게 지금처럼 이런 것처럼 바꿀 수 있게 이렇게 이렇게 바꿀 수 있게 승합바닥 요리 대결하면 너무 재밌겠다 그리고 족구장이 하나가 있어서 족구를 아마 할 수도 있어요 미쳤다 미쳤어 그래서 그 갓보기가 갖고 오기로 했고 공? 공을 족구를 할 수도 있고 수영장인데 수영장을 할지 말지 모르겠는데 일단 설치는 해보자 아 수영해야지 설치는 해보자가 됐어 수영장 수영장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일을 벌리는 게 아니고 원래 장소를 빌렸는데 그런 게 있어서 하는 거야 만약에 이제 촬영이 없고 그냥 가는 엠티다 그냥 그냥 놀러 간다 그냥 뭐 그냥 바람 쐬려 그냥 이렇게 놀러 갈까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은 없어요? 관심 있죠 그래요? 네 그건 쉽지 않음이야 근데 아 본인이 지금 컨디션이 근데 그거를 저는 갈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지는 않겠죠 아 당연하지 그냥 진짜로 그냥 가서 고기 먹고 그냥 그냥 놀자 좀 술이나 먹고 좀 이런 느낌 그렇지 그러면은 리얼한 삶을 살자 우리는 그럼 갈 수 있죠 이런 것들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이게 어? 봐봤다 미쳤다 미쳤다 갈 수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든가 호스트가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약간 카메라 이런 거 이제 콘텐츠가 아니라 좀 리얼한 그냥 우리가 이거 잠깐 나눠 드릴게요 와 딱 좋다 딱 갔나? 좌로 3밀 오케이 근데 고것들은 제가 최대한 우로 3밀 오케이 그렇게 갈려고 해요 뭐..뭐뭐뭐라고 해야 되지? 인지 못하게 좀 방송.. 오 그런 어떤 개인 방송 느낌 이런 느낌 정도 방송인 건 당연히 인지를 하는데 그냥 부담 없는 그래? 뭔가 각을 만들어야겠다는 약간 좀 짜여 있는데 그러니까 각이 좀 아니 지금 뭐가 짜여 없잖아 안에 구성은 사실상 없죠 왜냐면은 각자 할 거 갖고 오는 건데 그냥 아 약간 좀 약간 관찰카메라처럼 쫙 하는 그런 식으로 그쵸 컷 뭐 이런 게 아니지 계속 돌아가는 거야? 평생이 계속 돌아가는 거지 다만 isto꾸를 하고 싶을 때는 이동해서 화면은 바꾸어야 되니까 그걸 미리 해 놓는다는 거지 이거 이거 사웃레스 사이트 아 이거 두개 이게 멕시칸 그래? 사웃레스 사이트? 저거 볼 볼 볼 아 요거 뭐 고릴라요? 서울대국은 고릴라 고릴라 세트 이거 고릴라 세트 이런거 고릴라 하긴 제일 쓰는거 아니죠? 고릴라는 사람일지 좀 하하하하 이거를 쌓아 하나 사우스 에스탄 이거 먹어볼래 나 궁금해 이게 내가 추천하는 세트 아 드렸어? 왜 이렇게 많아 샌드위치가 많이 시켰다 시켜라 그래가지고 사우스 에스탄 먹어보겠습니다 아 세개 줘야 돼 세개 세개 주고 하나를 두분이 세개 드세요 소중을 두번이나 넣었어 놀라오는데 보통은 한분만 해주는데 두번이었다라는거 되게 신경썼다 신경쓰졌다 아 우리 알아본거 아니야 혹시? 어?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PPAP 아저씨가 했다고? 아 올리브가 따로 지금 어? 추가로? 올리브가 따로 올라와 추가로? 이탈 올리브가 올리브의 대탈출 100%네 그러면 올리브의 대탈출 요놈 버리겁다 아 올리브 이 형이 또 올리브TV에서 맹활약하셨잖아요 이 납치기 왜 이렇게 개국공신 아니야? 올리브TV 개국공신? 고급공신? 아니 개국공신 아니 개국공신은 아니고 그냥 이제 나도 한 숟가락 먼저 아 개국공신이지 올리브TV 그치에요 그 소리에요 집은 좀 날아줬죠 거기서 올리브TV 안줬으면 실망인데 올리브TV 올리브TV도 국장님한테 실망인데 국장님이랑 우리 즐겁게 네? 즐겁게 그걸 찍었잖아요 거기 그때 거기 국장님이랑 뭐였지? 국장님이요? 그때 거기서 올리브국장님이셨어 아아아아 아 그 마을 마을 잔치? 마을 잔치? 아 왜 지분 안주셨대? 오셔 너가 신곡을 해달라며 아 좋아요 기탈리아 좋아요 저 포크 좀 어 포크 됐다 고릴라가 뭔 포크야 휴지도 하나만 마셔주세요 고릴라가 뭔 휴지야 사우스 웨스트는 내가 처음 먹어보니까 한번 이거 먹어봐 남기셔도 돼요 너무 많다 소스였어 원래 빨간색 아니였어 소스였어 좀 덜어먹을 수 있게 그릇들일까요? 그러면? 부담되면? 이걸 나눠먹고 저 샌드위치 하나 먹었대요? 그래그래 샌드위치 먹어 이거 나눠먹고 같이 먹자 와 맛있겠다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나왔어요 난 요렇게 생각해 요렇게 나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니 다이어트 왜냐면 샌드위치가 딱 있는데 선생님한테 사진은 이거 보내야지 아 선생님한테 보내야 돼 세상을 왜 이렇게 다 거짓으로만 살아대 에헤헤헤헤 에헤헤헤 에헤헤헤 에헤헤헤헤 에헤헤헤 그거 같은 서브웨이 아닙니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잘 먹겠습니다 십장배님 하루에 두 끼나 신세지네요 이게 땡기나봐요? 이거 보니까 너무 귀찮아 보니까 답답해져 가슴 아 이거 먹는게 갑자기 답답했는데 십맥혀? 그냥 들고 먹으면 끝인데 너한테 내가 한참 다녔할 땐 서브웨이 다 먹었어 너한테 안 먹었어 나한테 한참 다녔할 땐 서브웨이가 먹었어 응 그럼 나 써봐요 고정으로 가 이게 왜 좋냐면 야채를 먹어 내가 응 난 그렇게 야채 안 먹었는데 무슨 야채값 금값인 거 아니죠? 응 쓸 수 있네 햄버거에 양상추 빠져서 나온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월 전에 21세기 상상도 못하셨어 앞으로 21세기 근데 그걸 나 딱 보면서 느꼈어 아 뭔데? 그게 이유를 잘 든다 재료가 소진됐을 시에는 부득이하게 양배추 대신에 뭐 감자튀김을 더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써있어 응응응 근데 재료 소진이 아니잖아 비쌀 뿐 ㅎㅎㅎ 양배추가 재료 소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재료가 비싸서 조금밖에 못 산 거지? 응 으음 그니까 비싸게 사면은 물량 확보할 수 있잖아 근데 이 말을 되게 이쁘게 썼다 이해할 수 있게 재료 소진 시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 그리고 삼계탕 있죠? 초복 집에서 재료 사가지고 끓여도 4인 기준으로 3만 얼마래요 재료비만 인당 8천원인가 그렇게 떨어진대요 집에서 그냥 재료 사서 해도 사먹는거랑 차이가 없는거지 그러니까 사먹는게 12,000원 15,000원까지 가스비 들지 설거지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가스비 들지 또 집에 냄새는 진동하지 여름에 저축지 설거지가 나는게 제일 커 닭이 엄청 비싸졌다는데 지금 닭이 30%인가 올랐대 지금 다 올랐어 지금 완전 인플라 장난 아니야 전세계적으로 난리야 찹쌀도 비싸요 찹쌀도 찹쌀도 싼건 뭘까? 제 주식 올랐냐구요? 싼거는 주식이라고? 지금 제 앱에 써있더라구요 지금 현재 주식 가격 머리부터 무릎 해가지고 표시가 되어있어 그런 앱에 서비스가 있어요 진짜? 뭐 물어보여줘요? 뭐 물어보여줘 웃기다 그래가지고 그걸 왜? 갖고있는거 딱 하니까 뭐 삼전 뭐 무릎 뭐 이렇게 막 나와있어 지금 가격 대충 예상해서 나오나봐 응 근데 나는 안닿던 네이버 발 밑에 있어 발에 있는게 아니고 발 밑에 지하에 있어 그 체크가 보면은 너무 아찔해서 못보겠어 저도요 나는 고소공포증을 여기서 느껴 주식 보면서 야 고소공포증이 펀치점프 안해도 되겠네? 비슷하게 오는데? 펀치점프 안해도 돼 6% 주는 통장이 나온다고 하니까 사람들 줄 서서 아침부터 개설하려고 막 가고 그러는데요 6% 통장이 멋있어 6% 뭐 적금 그런거 있잖아 진짜? 한정판매 막 그런거 에이 말이 안되는데 나한테 왜 얘기 안해줬어 씨 그럼 말이 안되는데 6% 적금 있다고? 응 말이 안되는데 나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데? 우리 어렸을때 말고 구퍼도 있다고? 구퍼도 있다고? 구퍼도 있다고? 구퍼도 있다고? 야이 근데 때끼 근데 다 그거 하지 근데 아마 왜 주식해? 아니 그게 뭐 좀 자격이 빡셀거야 내가 알기로는 자격? 그리고 뭐 금액도 제한이 있고 그래? 그냥 일반적으로 조건없이 하는거는 익으면 가도 4% 될까말까 할텐데 그럼 너무 맛있다 샐러드만 먹었으면 되게 후회할 뻔했네 그 소스 맛있지? 네 그 소스 조합 추천합니다 스윗어니언 홀스레리시 요즘 올라가지고 금리가 올라서 아니 샐러드 손도 안댄데 포크도 안뜯었어 샐러드 왜 먹냐 신용이라도 좀 해주세요 신용이라도 일단 먹고 토마토 절반이 좀 좋았을텐데 이거 더 존줄이 내놔야되는데 응 그죠? 이거 이거 뭐지? 갈아야되다 잘라서 아 이걸 같이 먹을줄 알았으면 소스 이거 안했지 아 그래요? 왜 안 헤비한 소스로 쫙 에휴 요게 헤비한데 뭐 손도 안대면서 흐흐흐흐흫 많이 드세요 이제 몸에 좋은거에요 이게 흐흐흐흐흫 맛있다 신선해야 신선해 그럼 사진찍으려고 시켰대 아니 무슨 사진찍으려고 몇장 찍어놔 응? 안돼 안돼 그 앱에 올리면은 그 사진찍을 시간이 찍혀 으으음 응 정보 뭔지 알아? 찍어놓은걸 다시 찍으면 되지 아 뭐 그렇게 까지 합니까? 에이어어어어어 진심이야 그렇게 까지 하면서 어 매굽노 그렇게 할거 없어서 그런 방법이 있어? 다가 매굽노입니까? 기생충 기생충 대신 알라라 골랐잖아 재미있는데 어떻게해 어 매굽노 휴지 좀 더 줄래? 야 그리고 그 영화에서 진짜 왼손으로 밥 먹으니까 혼내더라 진짜? 어 너가 왼손으로 밥 먹지 말라 그랬지? 막 이래 그게 진짜더라 내가 약간 생각해서 뭐냐면은 사우스웨스트 먹어도? 소스가 거의 없어 이게 뭉쳐있어 이 고기가 아래에 있더라구요 아 그래? 소스가 굉장히 안되어있고 없어가지고 근데 형이 이걸 가운데에 놔서 이렇게 퍼먹기가 좋잖아요 따르셨으면 이거 먹기가 힘들었잖아요 하나 있었으면 이렇게 덩그러니 그렇지 그렇지 신청하고 좋네요 저 좀 덜어볼게요 여기 딱 뚜껑니다 네 그리고 인도가 이제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약간 뭐 각시탈 같은 거 만드는 것처럼 거기는 그냥 진짜 마음껏 가도 상관이 없나봐 콘텐츠로 어 약간 옛날에 그런 일들 당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 되게 통쾌하고 그러는 거 같아요 희한하게 각 나라별로 되게 어떤 문화적으로 허용해주는 그런 것들이 따로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거 같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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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태국 같은 경우도 태국은 CF에 대해서는 예 그게 없어 아예 한도가 그게 뭐 표현의 제한? 어 표현의 제한이 없어서 제가 그래서 태국 CF들이 세계대회에서 1위 1등이 되게 많아 상황을 갖는 게 너무 웃기고 기발하고 일단 그 지방경찰 대박이야 아세요? 어 봤어 봤어 고속도로 순차할 때인데 지방 못 지나가려 못 지나가려고 해서 못 지나가려고 해서 흠흠흠 어? 오이가 왜 이렇게 쓰게 느껴지지? 나도 그 유전자가 생겼나봐 이제 유전자가 어떻게 생겨 이 오이가 쓰다고? 응 이 오이? 응 아 좀 쌉쌀한 오이네 나도 좀 써 나도요? 아하 다행이다 매국에서 입맛이 쓴 거 아니야? 아니 앞에도 매국에 꽂혔니 흠흠흠 아 진짜 흠흠흠 아니 어떻게 아니 충격이야 아니 뭐도 충격이야 지생충을 어떻게 안 고를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어? 아니 그냥 알랄라에 한 번 봐봐 니 입맛에 또 맞을 거야 3시간인데? 응 시간 간지 난 근데 3위는 나눠서 봤어 아니 처음에 한 번은 딱 보고 그게 언어가 두 가지가 있더라구요 응 타밀어가 있고 으으으으음 영어가 있고 뭐 이런 식이야? 응 뭐 탑 탑 뭐야? 두번 봤어? 타밀 타밀어 인도가 사실 언어가 사람이 어떻게 한 거 같아 응 그게 사투리 수준은 아닐 거 아니에요 더 더 갈라진 거일 거 아니에요 그치 그치 그럼 거기는 타밀어로 버전이에요 원래가? 아니면 뭐예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영어인가? 저는 그 넷플릭스로 못 볼 때 다른 말로 해서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DP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응응응 그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봤어요 진짜? 네 한국말로 안 보고 아예? 왜? 한국어 잘 막히고 그럼 되게 뭔가 이국적이야 음 신기하네 신기하다 왜 그럴까? 왜 그런 거 왜 그런 게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느낌이 다르고 더 막 집중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나는 예를 들면은 이제 한 번 본 걸 또 본다 할 때 먹을 수 있는데 처음 보는 콘텐츠인데 그렇게 본다? 신기하다 아니 그리고 어떻게 표현했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야 같은 대사를 영어로는 어떻게 쓸까? 일본어로는 어떻게 쓸까? 응응 다 쑤는다는 얘기잖아 못 알아듣죠 그냥 자막이 나오니까 그또 말만은 언어로 하고 영어로 하고 자막은 한국어로 본다며 모든 식이에요 거의 매 alternatives 이병 안 준 호 뭐 이러거든요? 응 똑같애 그냥 프라빈 안 준 호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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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썬 오 비치!! 욕은 잘 들리나봐 아 욕은 잘 들리나봐 ㅎㅎㅎ 바로 꽂혀 올리브 올리브 좋아하네 이탈리안 어울려 어울려 올리브 먹는거 어울려 외모가 어울려 아 나 어울리니까 올리브 많이 먹어야겠다 올리브 올리브 아이애벌 레이브 어우 피망은 너 너 피망은 싫어? 응 어우 있어 피망은 먹기 싫어 그 놀았어요 타요에나 아니 포로로? 포로로 아직 안 들어갔나? 아직 안 들어갔어 알게 되겠지 나도 뭐 요즘에도 포로로 보나? 저 좀 약간 유행이었는데 요즘에도 보면 모르겠네 그러게 소스가 너무 부은거에요 이거다? 네 거의 다 때려박을까요? 좀 약한거 같은데 다른 소스를 갖고 와볼게 있겠지 뭐 냉장고에 간장 아가 간장 있어 간장 야 형이 마개주 해주는데 맛있게 매요를 때려 부으면 맛있지않는가? 어우 어우 너무 상큼해 회장님 아 내 몸안에 그 비타민이 너무 없나봐 모두가 좋아하는 크으으으으윽 왔다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으로 갑시다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이 뭐에요? 형 만화 제목 아니에요? 그거 사우전드 드레싱 아일랜드야 하하하하하하 나오셨게 먹었는데 통닭 시켰는데 쌀 통닭 먹었거든요? 고기는 옛날식 샐러드로 주더라고 양배추 샐러드 아 그런거 좋아 요거랑 이렇게 섞은거 있죠? 응 와 폭력적이다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이 딴게 아니라 케찹 마요네즈 케요네즈구나 응 그게 그냥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 그럴 사주? 어우 정말 위험한데 왜왜 너무 맛있을거 같은데 너무 맛있지 이거 맛이 없어서 뭐 포크 같은거 하나 줘봐 이렇게 슥슥 섞어줄게 알아서 더 위험한 맛 아는 맛 아는 맛 면식벰 그렇지 그렇지 면식범 면식범이야 면식범이야 허헤헤 worthless 뻥 이야 이거 새콤달콤 크으으ank 반장하건데 이거 미치지 이거 어떻게 참습니까 이걸 보면 채소를 먹는 이유가 없어 이거는 채소를 먹는게 아니라 이건 맛으로 먹는거죠 채소는 거듭고 영양소적으로도 가야돼 너무 칼로리만 가면 또 안돼 근데 이거 영양소도 있어 심지어 그니까 영양소로 가야지 칼로리 많다고 의미가 없다고 하면 안되지 영양소가 있는데 무탄수에요 자 장유유사 못참는다고 하셨으니까 얼마나 집어 가나 보겠습니다 아 저부터요? 네 못참는다고 하셨던 주흥희 작가님 저희들이 3명이니까 이 정도는 목숨을 해 아니 뭐야 이 정도는 먹어야죠 야 그거 되겠어요? 아니 아니아니아니아니 칼로리 앞에서는 칼로리 앞에서는 죄인이에요 뭘 듬뿍이야 이정도면 칼로리 앞에서는 약해져 운동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이해해야돼 음 그래 야채가 이렇게 맛있을수 있나요? 그치 아 이거 뭐지 칼로리 소스가 4개가 섞인거죠? 그렇죠 마냥 그 느낌은 아니네 이게 응 되게 독특하다 이건 와인 식초가 안간힘을 써서 몸에 좋다고 이렇게 느낌을 주고 있어요 나 식초요! 나 식초 있습니다! 나 식초 있습니다! 그렇게 다 묵은 건 아닙니다! 어 그거지 그거야 그렇게 다 묵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다 묵은 건 친구 아니에요! 존재감이 확실하네 호민이 형 왜 따로 먹냐면 우리 먹기 편하게 먹으라고 먹으라고 응 이렇게 하면 이렇게 먹기 힘드니까 이렇게 먹으니까 이거 먹으니까 진짜 치킨 땡긴다 후라이드 치킨 이게 그 인이 100이었어 몸에 이걸 먹으면 치킨을 먹어야 돼 치킨이 딸려오잖아 이렇게 양배추 양배추 샐러드 양배추 샐러드 내가 어제 먹었다니까? 그니까 양배추에 케첩 마늘을 해가지고 손 주잖아 바베큐집 가면은 몰라? 엄마 따라가면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그게 바베큐인 줄 알고 엄마한테 맨날 바베큐 해달라고 그랬어 엄마 맨날 바베큐가 뭐지? 했는데 엄마 바베큐 해줘 그게 케첩 마늘을 해달라는 거였는데 바베큐 바베큐집에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나는 그게 바베큐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하 그래서 엄마 바베큐 해줘 엄마가 바베큐 엄마가 어떻게 해 아 엄마나 바베큐 할 줄 모르는구나 어려운 건가 보다 이제 알고는 까닐 거야 이게 바베큐지 바베큐 옛날 바베큐 맛있었어 진짜 숯불에다가 구워줬단 말이야 양념한 거를 숯불에다가 구워가지고 이렇게 준다고 그러니까 소스만 발라가지고 진짜 숯불구이잖아 응 와 거기다 맥주를 그냥 매우면 매울수록 맥주가 쫙쫙 들어가잖아 한여름에 아우 요사 좀 봐 한여름에 특히나 이제 동네에서 엄마 아빠 응 그러니까 밤에 한 10시 9시 넘으면 보통 자야 되잖아요 응 근데 여름에는 너무 저렇게 잠이 안 온다고 맞아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친한 이제 이웃들이잖아 그러니까 밖에 나와 일단 밖에 나와 더우니까 집안에 에어컨도 없던 시절이니까 맞아 맞아 그럼 다 나와있어 심지어 건너편에는 돗자리 깔고 나와있네 하하하 수박을 먹고 있네 나와서 그러면서 아유 이제 나와 하고 이제 수박 먹다가 평가 같은 거 있고 그렇지 아 그냥 우리 저기 가가지고 맥 맥주에 다 어때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들 가면서 옆에서 애들은 애들은 그날 밤에 특별한 잠을 안 자고 뛰어놀아도 되는 어떤 특별한 날이 되는 거죠 애들은 신나 엄마 아빠들 막 엄마 아빠들 무슨 얘기인지 뭔지도 몰라 애들은 신나 그냥 하지만 이제 에어컨이 생기면서 그 무한리필 그때는 그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구멍에 아아 그 마카로니 마카로니 과자 막 먹으면서 막 중간에 집밥 먹고 막 그날만은 정말 특별한 날이지 엄마 아빠가 나를 신경쓰지 않는 날 엠 배부르다 했지 나도 나도요 그럼 이거는 썸머타임이란 영화에 그런게 잘 배사되어 있는데 그럼 평상 분위기 썸머타임 그게 야한 영화야? 쪼끔 야하죠 평상 난 평상시만 기억나서 우리나라거요 아니면 미국거야 우리나라거요 이 새끼는... 음... 그래요? 평상시에는 되게 그런 조합 헬라피뉴 음... 음... 그냥 키보드를 살라고 헬라피뉴 좀 이상한데 건반이요? 알아봤죠? 버킷리스트 작업이 끝나면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막 적어놨어 그중에 하나가 키보드를 연주형이? 건반에서 피아노 연습하기야 그래서 건반을 알아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디지털 피아노 사지 뭐 처음에 연습용으로 사자 100만원 아래쪽으로 봤더니 어? 괜찮은게 있어요 커뮤니티를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왜 그거 삽니까? 같은 것 같으면 그 돈씨가 있는거야 그러면 아 이건가? 하는데 아 이건 소리가 너무 멍멍합니다 멍멍하다 소리.. 무조건 소리 아니겠습니까? 누르는 타건감도 중요하지만 음향이 중요합니다 이걸로 가야됩니다 딱 하는거야 아 그런가? 또 비교해 들어보니까 어 약간 좀 멍멍한 감이 있어 아 그럼 이건가? 근데 타건감은 좀 약해요 대신 피아노 치는 느낌보다는 약간 좀 장난감 치는 느낌일거에요 라는 얘기는 있는거야 그런가? 하지만 이 두가지를 만족하는 것이 한단계 높은게 있습니다 그런데로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은 거기서 또 새로운 카테고리 형성되는거야 견주력이 또 달라지는거야 그러면은 그거 살 바엔 이거 사는게 낫죠 야 이거 또 모닝이 벤치되는거랑 와 돌아버려 이러다가 점점하다가 나중에 진짜 500만원대까지 보는거야 그랜드 피아노 그리고 또 중간에 보면 내가 이거 좋겠다 딱 보면은 지금 국내에 재고가 없습니다 이런식이야 그럼 더 갖고 싶어 미치겠는거야 와 이거 너무 갖고 싶은데 이상해더라 결국은 500까지 올라갔다가 스웅 다시 지금 이제 다시 100만원대 아래쪽으로 아 100만원 원저리 쪽으로 다시 보고 있는데 하다가 이제 좀 괜찮다 싶으면 이제 좀 올라가려고 싼걸 사세요 형 어차피 맞아맞아 형 집에 있어요 그거? 저 고장나서 팔았어요 아니 고장나서 이제 처분했어요 작업실에 있던거? 그 고물상에 팔았어요 fp시리즈도 내가 많이 알아봤죠 그 처보기도 했는데 약간 조금 내 스타일은 아닌거 같아서 롤랜드 거나 좀 그렇고 야마하게 좀 약간 소리가 좀 좀 내 취향이긴 했었거든요 나도 야마하였어요 그랬는데 너희집에 있는건 똑같은거야 응 근데 야마하 근데 100만원 아래쪽은 아니 서영이가 치는거 아 그게 야마하구나 응 100만원 아래쪽은 근데 예를 들면은 뭐 당연히 이제 올라갈수록 남는 브랜드가 몇개 없어 근데 아래쪽은 진짜 브랜드가 많거든 응 거기서 거기야 그리고 사실 거기서 거기거든 그러면은 약간 선택지가 좀 많아지고 넓어져 응 그래서 사실은 처음엔 생각지도 않았던 브랜드인데 일단 내가 하나는 샀어 6일건으로 하나 샀어 집에서 그냥 60일건반이야 그냥 포터블하게 되게 가벼워 3점 몇 킬로밖에 안돼 3.5킬로인가 응 손잡이도 있어 그냥 들고 다니는거야 이쁘게 생겼어 응 카시오 거 하나 샀거든 카시오 시계 만드는 카시오요? 카시오? 카시오인데 거기서 건반 되게 많이 만들어 오 신기하다 응 하긴 야마하도 오도바이도 만드니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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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근데 카시오 걸로 해가지고 100만원 아래쪽 디자인이 이쁜게 많더라 음 그래서 지금 좀 약간 그런 쪽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음 악기 잘 모르면 야마하사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마하가 소리가 좋아 음향이 그냥 모르면 기본빵을 해주는게 야마하다 디지털 피아로 초청을 만드는게 카시오래네 특히 아 그래요? 저가 모델이 되게 잘 되어있어 야마하 저 정말 잘 샀어요 저 고장난거는 이제 음 하나가 그 되게 그냥 크게 나와 응 그래가지고 야마하가 그 야마하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거지 야마하는 뭐 예를 들면 뭐 커즈와이나 엄라이트 피아노나 이런 것들을 만들던 데에서 디지털을 만드느냐 음 카시오는 디지털 전문가가 피아노를 만드느냐 음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한다네 누군가가 누가 더 우세하느냐 응 약간 이런 느낌이지 어 근데 뭐가 더 우세해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개인취향인거 같아 산맞은 개인취향인거 같고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뭐 타금감 뭐 이런거 다 자기취향이긴 한데 나 카시오 나도 카시오를 생각도 안하고 있었다가 이쁘더라고 디자인이 카시오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음향도 되게 많아 기본 음원이 많아 물론 이제 막 되게 고급스럽거나 이러면서 비싼게 비싸지만 예를 들면 장난치고 재밌게 놀거잖아 어차피 내가 뭐 전문적으로 할 것도 아니고 조금 재밌게 놀 수 있는 거리? 그 보통은 이제 치고 싶은 곡이 생겨서 살기 마련인데 그렇죠 이건 치고 싶다 있어요? 있죠 있죠 치고 싶은게 아니라 지금 나 재즈피아노 연습 좀 해보려고 th ¨자즈요? th ¨자즈요? th ¨자즈 ju-ό? 자즈요? 자자즈..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그것만 알죠 약간 도-랑 도-비-이-도-래-샵-이-파-샵-이-샵-파- just- cuarto 아이 또 뭐 있어요 알개봐 그 경지로 가려면 엄청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텐데 뭐 이렇게 치고 싶은 곡이 있어요? 유명한 곡이나 뭐 아니 근데 얘도 옛날에 피아노를 쳤으니까 한 6년을 쳤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럼요 아니 그러면 좀 섬심 좀 보여주시죠 아니 근데 초등학교 6학년에 정말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배워가지고 아 왜 진짜 잊고 싶은 기억이 어쩔 수 없을 손에 남은 정도 진짜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악보는 읽을 수 있지만 진짜 다 못 지우는데 일단 그렇지 악보 정도는 읽을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좀 약간 지금은 그냥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그런 거 뭐 키쿠지로의 여름 같은 거 뚜두두두둔 뚜두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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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같은 거 치고 싶고 아 혼자서 그냥 약간 좀 그냥 혼자 좀 힐링하고 싶어서 음 그렇죠 좌장가도 쳐주고 그래 그리고 그런 걸 좀 악기 같은 걸 좀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 맞아 나이가 들수록 하나는 좀 다룰 줄 알아야 맞습니다 그게 좀 좋은 것 같아 그렇죠? 그거 추천드립니다 그 애들 동료 같은 거 불러줄 때 좋은 게 우쿨렐레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쿨렐레? 네 근데 그 기타 코드를 잡을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코드가 전혀 다르고 달라? 네 달라요 네 줄이 다 기타랑 다르고 진짜 하나만 잡고 쳐도 C코드가 됩니다 진짜? 되게 쉬워요 오오 그래서 우쿨렐레 하나 추천드리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쿨렐레가 좋네 우쿨렐레가 좋네 입문으로 좋나보다 좋네 좋네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좀 약간 지금 내가 좀 악기 또 하나 산 게 뭐냐면 이제 스크래칭 디제잉을 하나 샀어요 아 이 턴테이블이요? 턴테이블인데 이제 스크래치 용으로 하는 게 있어 누막 걸로 샀는데 요런 것도 사실 이제 보니까 스크래치도 사실상 따져보면은 그냥 일종의 악기거든요 이것도 악기고 이게 약간은 좀 비트 악기랑 느낌이 있어 스크래치 디제재로 하는 거는 사실 관심은 많았지만 사실은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거든 근데 요즘 유튜브 보니까 너무 잘 가르치지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독학으로 한번 좀 배워볼까? 그러니까 지금 일단 까오는 얼추 쳐요 까오는 두들기는 거는 본인이 다 해서 오디오 영상을 합쳐서 하는 거잖아 1인 밴드 1인 밴드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거 다 할 줄 알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들고 장터로 갑니다 축제로구나 축제로구나 같이 가는 거죠 축제로구나 가서 옆에서 1인 밴드에서 1인 밴드 하면 그 등에 큰 복 매고 궁궁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 키보드 치면서 밑에 가운 앉아가지고 피아노 치면서 두들기고 피아노 치면 그게 진정한 원맨밴드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크라를 치고 약장수? 그렇지 품바, 품바도 하고 품바 공연도 하고 품바 공연도 하고 미친 듯이 치잖아요 번들이 개 섞어라 그렇지 가짜, 가짜 고추도 이렇게 해가지고 가짜 고추도 품바 공연도 하고 아유 막 여기다가 이제 머리 딱 돈이 막 꽂혀있고 미쳤다 미쳤어 뒤졌어 도네이션, 현실 도네이션 죽을 게 막 그리고 그치 코도 여기 빨갛게 이렇게 해야 돼 이두 이두 앞니도 이렇게 까맣게 하고 트런들처럼 코 빨갛게 셋이서 하라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오, 대형님 잘 먹었다 치울까요? 그럴까요? 아우, 야 이거 오늘 푸짐하게 먹었어, 샐러드인데 샐러드로 이렇게 표지해 먹어도 되는 거야? 안 되죠, 사실 배고파야 되는데 예?. Pra가 짜파게티 잘 먹으면 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3대 기록을 흘립니다 강원도 금강단 일만일 대만일처럼 오로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끝동달에 신고산이 왓르르르르르륵 다다따따따 하뭉차 떠나는 소리에 가은 뇌뇌뇌뇌 그러면은 형, 그 DJ 양쪽에 있고 크로스 페이더도 있고 아니, 스크래치 DJ 포토블 해가지고 그냥 이거 하나만 하는 거야 하우하우하우 하나만 놓고, 하나만 갖고 그냥 장난치는 거야 집에서 그냥 그냥 재밌겠다 그거야, 딱 그 정도 왜냐면 나는 전문적으로 할 건 절대 아니니까 굴더 하나 더 해둬라고 하고 그거 말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버튼 누르는 거, 버튼 누르는 거 그런 것도 저장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건 뭐 EDM이나 진짜 그런 거 할 때 하는 거고 약간 좀 클래식하죠 요런 거 이제 스퀘치 진짜 판으로, 배틀판으로 하는 거니까 DJ RECS 오우 DJ RECS DJ SOULSCAPE DJ RECS 알아요? 아 그럼요 어떻게 알아요? DJ RECS 저는 어렸을 때부터 힙합 많이 들었어요 DJ RECS 형님이 진짜 짱이었지 옛날에 그 형 옛날에, 옛날 유튜브도 있어 그 옛날 막 힙합허드 하는, 나오는 그 유튜브 방송이 KBS에서 했던 게 있거든? 거기 RECS 형님이 PC통신 시절에 막 활동했던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 되게 젊어가지고 저는 얼마 전에 그 힙합하는 방송 나갔는데 거의 DJ 분이 DJ RECS한테 배운 DJ 분이었어요 원래 DJ RECS 형님이 거의 1세대, 그때 마스터 플랜에서 했었죠 그리고 이제, 막 이제 뭐 DJ SOULSCAPE라던가 막 이제 진짜 막 그, 개보가 또 있더라고 그쪽이 또 대단한 렉스 형님이, 유튜브에서 아이가 유치원을 다녀가지고 유치원에서, 디제잉 하셨어 디제잉, 애들은 이제 부모, 학부모님이 와가지고 뭐 하는 거가 있었어 거기서 애들 동요로 가지고 DJ를 해주는데 애들이 아는 노래가 나오니까 막 춤을 춰 특히 그게 너무 웃겼던 거 거기서 세템버 노래를 불렀거든 애들이 그거를 어스윈드 엠파이어에? 어 어스윈드 엠파이어에, 근데 애들이 그걸 어디서 배웠나봐 두유리 멤버 근데 애들이 따라 불렀 그거를 두유리, 갑자기 앉아있다가 아는 노래 나오잖아 갑자기 애들이라서 막 춤을 추렀 두유리 멤버로 따라오는 거, 춤추는 거야 아니 이걸 어떻게 알지 애들이 했더니 그 선생님이 알려줬대 즐거웠겠다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같이 DJ 이거는 애들도 신나지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올 거야 그게 유튜브 있어요 있어요 그 메탈리카 디제이 렉스, 아마 유치원, 아마 디제이 유치원만 쳐도 나올 거야 그 메탈리카, 제임스, 핫필드 그분도 학예회 나가서 아 그러니까 길랭을 막 조지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들 있으면은 그치그치 나도 하게 될 거 같아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없어 지금도 뭐 애, 지금도 집에 가면 뭐 미치는데 그럼 가운으로 그럼 이제 가운으로 하죠 가운으로 진짜 지금 어지간한 비트는 다 칩니다 저도 리코더 영상 되게 많이 봤잖아요 사람들이 학예회 때 하려고 한 거였어 유치원으로 아 진짜? 부모들이 나가서 하는 게 어 그거 연습 영상이었어요 좋아 나도 할 거니까 지금부터 연습해야겠다 가운 됐고 키모드 조회수가 700만이 넘었어 그러니까 그거 하나 엄청 높아 벌써 700만까지 왔어 네 그렇구나 지금 대전 대전도 촬영지 중에 하나예요 아 지금 찍고 있대요 대전에서? 아 대전도 몰라 지금 찍는지 모르지만 대전도 이제 촬영지들이 있잖아요 예 다 나눠져 있으니까 대전도 촬영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주 활동 언제까지 촬영하고 언제쯤 방영이 되려 까요? 글쎄요 방영은 모르겠고 8월 말까지 중순까지는 아마 찍지 않을까요? 아 더운데 힘들겠다 아 힘들죠 힘들어요 진짜 커피차라도 한번 보낼까요? 어? 보여주면 감사하죠 어? 저는 한번 보냈고 아 예예 어? 시청자장님 우리 찌찌다이 역사 거기 커피차 한번 보낼까요? 아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아 이거 우리가 나설 계제 아냐 하하하하하하하 그거 관계자분들도 보내고 싶은데 그 순서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처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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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보는 계제가 아닌가? 안 기다려요 괜찮아요 우리는 한참 뒷순이야 이것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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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앞손으로 당겨주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해식하고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카톡으로 보내줘야겠다 그거 아니야 커피차 기다려 좀만 기다려 커피차 할 테니까 가뭄 아니야 지금 아무도 커피 붓 마시면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진짜 그렇게 하면 안돼 정말 우리 정말 참 제가 아무리 눈치 없어도 그건 하지마 현수막 호들갑은 떨지마 아 하지마 심펄이 응원합니다 이거 하지마 아 그냥 커피차에다가 살짝 써주 커피도 하지마 커피차 안돼 커피도 하지말래 아 알았어 아니 그러면 뭐해 삼촌차이가 뭐야 그럼 그럼 밥차나 쓰러겠다 이거야 밥차? 밥차면 도대체 물 아 이건 보내야지 아 물만 해 물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시스 아이시스 그냥 차만 보내 아이시스 왜 오는지도 몰라 커피가 이게 그냥 응원만 해 그냥 응원만 해 진짜 하하하하 응원차 근데 응원도 또 요란스럽게 막 영상으로 해가지고 막 앞에서 아무것도 안 주면서 아무것도 안 주면서 아무것도 안 주면서 아무것도 안 주면서 그래서 안에서 저기 저거 좀 꺼주시겠어요 아니 지금 촬영 중이라 죄송합니다 네 싸워 그럼 앞에서 싸워 싸워 아 이거 계약돼가지고 틀어야된다고 하하하하 난 그건 모르겠고 이러고 그러셨다 그러니까 이게 아 우리가 그 나설 자리 보고 나서야 돼 아 나서도 돼 나설 자리에요 네 그건 아닌거 같아 그건 아닌거 같아 그거는 해야돼 하고 이래야지 나중에 드라마가 잘 됐을 때 생세를 낼 수 있어요 봐봐 배우분들이 먼저 보내야잖아 그렇잖아 아니 그럼 우리가 눈치 주는 건 똑같아 배우분들 안 보낸 분 만약에 계시잖아 그럼 뭐 어 난 안 보냈는데 아 나 보내야되나 이렇게 압박을 받으실 수 있어 그래서 그래 나는 그치 않아 한번 보내자 암튼 미숫가루라도 타서 보내 형이 탁 앞에서 그 그 뭐야 걔 누구야 미국 꼬마처럼 미국 꼬마처럼 레몬 레몬 쏘다 타 이거 유튜브 각인데 레몬 타 그거 레몬주스 아니 커피트럭을 우리가 직접하면 미국 꼬마처럼 어? 재밌겠는데 레몬에이드 여기 무슨 그거 해 형 앞에 레몬에이드 타 미숫가루랑 유튜브 하나 뚝딱인데 이거 진짜 나쁘지 않지 형 그래서 셰프복 입고 전에 한 거 있잖아요 쭈마카 살 때 셰프복 입고 큰 그림 그려준다 갔다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티 맞춰 입고 커피차를 하는 거야 너 커피 타고 나 차 타고 막 나눠줘 배우분들도 올 거 아니야 응 거의 막 또 막 환담을 나눌 거 아니야 그냥 주겠어? 막 농담도 할 거 아니야 그때 살짝 친해져 어때? 그 다음에 또 모셔 인물 사전에 또 모시고 어때? 그.. 자.. 그.. 자존감 과잉 과잉이요? 촬영하고 있는데 찍고 있으면 부담스럽지 싫어하시지 당연히 싫어하시지 당연히 싫어하시지 당연히 싫어하시지 잘하실 거야 찍으면 업장 가가지고 갑자기 찍으면 안 돼 대신 공짜로 줘 아 안다 안다 원래 공짜지 참 안다 안다 돈 받을 이야기 됐네 안다 안다 그냥 형이 가서 그냥 말아드리고 와 그냥 뭐 찍지 말고 형이 가서 말아드리고만 와 그럼 그것까지 나 인정해 드릴게 내가 커피차를 부르면 배우분들한테 압박이야 그래서 형이 갔다 말아드려 말아드려 그거 해야돼 일하실마세 하면서 얘기해 커피차인데 일하실마세 왜 매국노야?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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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빨이 건빨이 하이 형 맨날 하잖아요 방송 시절 때 하이 하잖아 하이 영어의 하이 인데요? 왜? 영어로 하이 이런다고? 미국사람들이 하이 하고 인사하잖아요 누가 하이 미국사람이 뉴욕사람 뉴욕어가 하이 이런다고? 억양이 일본의 억양이지 미국 하이 어떻게 하지? 요요 요요는 저기 브루클린 저기 요요도요? 요요 두두뱅 요 what's up 이러잖아요 왔냐고 왓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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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싹요 왓싹요 왓싹 요 왓싹 하이 하이 안쓴다고? 하이 안쓰? 하이 안쓴? 하이 안쓴다고요? 방가루? 하이 쓰셔 방가루 하이 하이 이거 아니야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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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헬로 많이.. 하하하힣 하하하 흡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가고 싶으신가요? 게임 하나 하나 할까요? 유쾌하게 이렇게 하는 게임 하나 할까? 저는 오늘 그거 해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폴가이즈. 되게 단순하게 하는거에요. 아, 좋아요. 체육하는거요? 그거는 세 명이 어떻게 해요? 돌아가면서. 조언, 조언. 세 명이 어떻게 게임으로 같이 해? 아, 그런거 없나? 앞으로 가면 싸우는거 있어요. 벨트스쿨. 벨트스쿨 그거 뭐지? D&D.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 TLPG 가자구요? 갑자기요? 던드링 드래곤 게임 3인용.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때 쭈형이 쭈형이 사라 그래가지고 샀어. 했어? 했으면 하지마.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난 오락시에서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우리가 그때 했었나? 형, 그거 마감 깰 줄 알아요? 아, 그거 나 혼자 못해. 그거 혼자 안돼. 그거 옆에서 도와줘야돼. 계속 옆에서 마법사가 그거 쏴주면서 해야돼. 옆에서. 그거 해야되는데? 아이, 됐다. 됐다. 금방 식어. 의욕이 이렇게 식어. 그럼 프로가이즈 하세요, 프로가이즈 재밌어. 야, 진짜 나 게임. 한번 해봐, 이거 재밌어. 이게 처음엔 좀 약간 뜨뜨미지근하거든요? 하면 몰입됨. 내가 해봐, 살. 그래. 프로가이즈 라고 해야지. 아니, 요즘에, 나 오랜만에 그거 뭐야. 히어로즈의 오마이트의 매직 3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옛날 거요? 옛날 거. 그, 그걸 다시 하려고. 옛날에 그거를. 그, 뭐야. 그, 뭐지? 그, CD를 샀잖아. CD를 사놓은 거를 이미지를 떠놓은 게 있었어. 안 돌아가고 이제는. 안 돌아가고. 지금, 지금 이게 안 돌아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키발메3? 어. 그거 두기에서 하시면 돼요. 아니, 그런데. 어디서 한다고? 두기 게임 런처에서 그 호환을 맞춰놓은 게 있어. 요즘 최신 컴퓨터로. 우리 최신 게임 그거나 하죠. 우마무스메나 하죠. 말달? 예. 그거 가입돼있어요? 근데 그거 앞부분 할 때 되게 막, 뭐 되게 길다고 그러던데? 아, 그래요? 시작할 때 스토리가 장난 아니야. 그거, 그거 하다가. 뭘로 하시는지는 알죠? 휴대폰으로 하는 거. 아, 휴대폰으로 하는 거예요? 뭘로 하는지는 몰라. 아무튼. 근데. 근데 그거 약간 좀, 초반에 아저씨들은 좀 힘들어하던데. 처음부터 막 이 아가 스토리 때문에. 경마 게임 아니에요? 모르겠어. 그런가봐. 나도 사실은 그냥. 뭐 약간 좀. 응. 그랬어. 근데. 그 뭐지? 히어로즘 아이템 메이스가. 아니 없는 거야. 그 예를 들면 HD 버전 하나가 있어. 거기. 뭐냐. 스팀인가에 하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뭐야. 확장팩이 필요하잖아요. 쉐도우 오브 데스나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야. 그랬는데. 다른. 미국 사이트에 있어. 파라. 팔긴 파라. 게임 사이트에. 근데 한글로 이게 번역이 안 된 버전인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컴퓨터에 맞춰서. 그 리마스터링 된 게 있긴 있는데. 한글로 패치를 한 거를 또 누군가가 이렇게. 올려놓은 거. 복잡하구만. 좀 복잡한 거야. 야. 옛날에는 이런 거 복잡한 게 어딨어. 그런. 있기만 하면 하는 거였지. 형을 위해서 준비한 게임이 있어요. 뭔데요. 킹스바운티. 아머드 프린세스. 똑같아. 진짜? 똑같아. 그 게임하고. 이거 최신에 나온 것도 있어. 킹스바운티 다음으로 나온 거 있어. 스팀에. 그거. 최근에 나온 거 있는데. 킹스바운티 말고. 킹스바운티하면 형 빠져들걸요. 아마. 아 진짜? 네. 뒤졌어. 그런 정신적 계승작들 좀 있어. 갓겜이에요. 킹스바운티. 그래? 아이씨. 내가 아머드 프린세스 정말 즐겁게 했습니다. 킹스바운티. 킹스바운티. 네. 제가 일단 시범을. 투도 나왔어? 응. 제가 일단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투가 아머드 프린세스야? 아마 보시면은. 아 이거 완전 취향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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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이거야? 이거요. 어. 이기야. 마을이 이런식이. 근데 왜 이런 화면도 나오네? 아 싸우테니까. 이거 아닌데. 이건 최근거다. 투는 1인칭이고 뭐 하는거같고. 뭐 안이 있어. 뭐 왜. 1인칭짜리. 희원하게. 뭐 아닌데. 아 맞네요 6개짜리로 되어있고 전투가 되어있고 애국 코스튬으로 하겠습니다 자석 인간이에요? 이거? 애국 코스튬 그냥 스킨? 이거 재밌겠다 이건 해야겠다 이건 PC밖에 안되지 맥에서 안돌아가지 맥도 있지 않을까요? 스킨이 맥에 깔려있으면 되는거 아니야? 아니 근데 맥이 되는게임이 거의 없어 맥에서 게임을 한다고요? 그럼 아이비엠 사셔야지 맥을 게임으로 맥을 왜 샀어? 아이비엠 사셔야지 맥은 그 약간 밈이 아니라 코믹인데 갑자기 강도가 들었어 강도가 들었는데 너! 뭐 드릴까요? 맥 거기서 하는거야 맥프로 뭐 달라고 하는거야 어 얘 얘 막 이러는거야 근데 뭐하실라구요 게임 뭘 해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맥으로 게임을 한다고? 양키 개그네 어 양키 개그 근데 강도는 왜 게임하려고 강도를 한거야? 강도가 컴퓨터샵에 들어온거야 맥 달라고 그랬더니 맥으로 게임한다고 하니까 정색을 갑자기 정색발면서 역으로 역으로 패는거지 자 이게 뭐냐면은 60명이 하는 운동이에요 이기면 다음라운드로 갈 수 있어요 일요일 오전에 하던 그런거랑 비슷해 그래서 지금 60명중에 하나로 해가지고 저 안에 들어가는거에요 41명까지 저는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보여드릴게요 그래? 잘해 이거를 이거 거의 운행이 되는거 아니야? 아뇨아뇨 실력이 실력 자 이렇게 가서 제가 태극이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도 돼요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떨어진거 맞아요? 전략적으로 떨어지고 여기 돌아가는거 있거든요 그런거 밀어 밀면서 가고 여기 밀려? 애들이 서로 반대로 갈려는 애들이 있어요 눈치껏 가는거야 아 눈치껏 가 이렇게 봐봐 눈치껏 가 눈치껏 가면 되잖아 그리고 여기 쓱 뒤로 가면 더 유리한거 있어요 오케이 아우 조심해야지 어쩔수 없어요 열릴 때 열릴 때 달리고 점프하고 잡는것도 있거든요 잡는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상대방을 잡는다고요? 시프트를 잡을 수 있어요 목가 이렇게 방해 방해지 그래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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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보면 전략적으로 잘하고 있죠 이렇게 사이로 잡지마 나 잡지마 이렇게 늘면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껌 피해서 껌 피해서 22, 23, 24 점프 오케이 되게 쉬워요 되게 쉽게 보이는데 막상 하시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게 근데 몇 등으로 들어가야 되는거야? 아까 41등 안에 들어야 돼요 아 그러면 되는구나 이제 다음 날 2라운드로 하는거죠 그럼 그 다음에 2라운드로 하는거야 쉽게 보이죠 쉽게 보일수록 잘하는거야 왜냐면 뭐든지 잘하는 사람은 뭐죠 게임이구만 어 그렇지 그런거야 그런거 굉장히 쉬워요 이거 좀 나오지 되는거 아니야? 근데 이게 요번에 무료화가 됐어 이게 아 유료였어? 이게 어디에 팔렸어 우리 다 같이 뭐에서 하자 일로 에픽게임세 에프면 에픽게임세 팔렸어요 오오오오온 떼돈 벌었어요 이 회사에 그래서 에픽게임세에서 사고 무료으로 lowest 풀어버렸어요 아아아 이거 제작자 retrospect 제작사 엄청 비싸게 팔았었는데 그래? 야 우리도 게임 만들어서 팔자 나쁘지 않지 그게 쉽나요? 아 나쁘지 않아 상국지로 하자 어려우니까 해야지 그리고 이게 너무 커요게 만들었어 너무 이 아트가 좋아 그러네 야 이거는 하고 싶게 만들었잖아 이거 애기들 좋아하겠네 애기들 좋아하겠어 너무 이쁘게 잘 만들었어 아트가 거의 다 했어 사실 그러네 귀여워 색깔이 알록달록 이거 우리 끌이 보면 눈 돌아간다 이거 나 위로 올라갈까 어 이 캐롤로는 빵하면 날라가서 죽는건가? 아 그런가보다 조심해야겠네 어이구이 마시갖으니 너 이거 맥을 외우고 있구나 저는 뭐 다 외우고 있어 야 이걸 외울 정도로 와우와우와우 우와우와우 되게 잘해? 되게 잘해? 들어가는거야 인생 멋있어? 훌랄라지? 아래로 떨어지는거야 전략적으로 피하고 점프로 뿅 이렇게 이것도 해야돼 뿅 뿅 아병 아 전략적으로 피하고 피하고 전략적으로 하는거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장난감 코풀수 있죠 피해? 피해야돼요 자 어떻게 피하냐 코풀수가 저쪽으로 가게끔 해 보다 이쪽으로 가 그쵸? 깔끔하죠 그리고 바람타고 하늘놀기 나이스 나이스 어쭈 그리 와우 너 1등 아니야 이러다가?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사람 쉬어 보이죠? 쉬어 보이죠? 근데 쉽지 않아 쉬어 보이는데 쉽지 않아 아니 아니 안 쉬어 보여 이거 진짜 타이머택 수준이었어 쉬어 보는데 쉽지 않아 이거 맵을 외우고 있어 좀 외워야겠다 이거 야 이거 맵이 맵을 안 외우면 이거 진짜 힘들 거 같은데? 좀 외워야 될 필요가 있죠 이거 고수 초대석 보는 거 같은데? 뭐야 외워야 될 필요가 좀 있어 뭐야 이거 볼래 그냥 나도 보는게 재밌다 쫄았구나 그래서 내 먼저 하면 안돼 쫄아버렸어 아니 쫄는게 아니라 이 잘하는 걸 보는 맛에 참고로 처음 하는 거야 처음 보는 맵이야 거짓말 아 진짜로 그냥 되는 날 있어 아 진짜로 되는 날 있어 근데 왜 당황을 안 해? 너무 맵을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마치 방해하는 대로 간 거 아니야 한 번도 지금 엄망한 적이 없어 지금 저처럼 되고 싶어요? 응 그니까 당황하지 않고 계속 즉흥적으로 계속 침착하지 않아도 야 이거 시촌자들하고 해도 재밌겠네 침착해야 돼 침착해야 돼 그러네 그래서 이거를 각자 집에서 해도 돼요 맞네 그 배그처럼 4명 막 3명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 방에서 같이 모였으면 재밌겠다 같이 하면 재밌어 여기 다음은 여섯 판을 하면 이제 우승할 수 있거든요 우승을 하면은 이게 또 경험치도 많이 주고 하니까 요거는 장애물 피해서 슬라임에 빠지면 안 돼 이거 아시죠? 아래 빠지면 안 되는 거는 자 요거 굉장히 쉬워요 빙빙돌이 이름도 얼마나 잘 지었어 귀엽게 빙빙돌이 빙빙돌이? 빙빙돌이? 이 안에서 이게 도는 거예요 안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영어 원디는 뭐라고 나오지 빙빙돌이? 응 메리고라운드 그런 거 아니야? 어 그렇지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점프점프 10명만 살아나봐요 여기 10명만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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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태조 나태조 와하하하 위험했어 이렇게 일부러 일부러 템포주전 자 빨리 지나가고 나 안 떨어져 나 태주 형 조심해 키즈카페 가면 있다 알아? 키즈카페 이게 있어 미쳤다 진짜? 애들 깨르르 넘어지는 거 난리나는 거지 저기 선생님이 돌리거든 자전거 타고 인력이야? 인력이야 저게 근데 풍선 맞다 아프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엄청 무서웠어요. 나태지옥이 치즈카페에 있네? 이러면서 웃었죠. 근데 되게 기복이 심하시네. 뭐요? 기복이 심하죠. 아니 제가 계속하면 아까 아 나 안 날래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죽었어요. 왜냐면 벗핀이 뭐랑 뭐? 이걸로 화면 조정. 아니 난 배드충인데 했어. 그 그 그 카운터 스트라이크 하듯이. 아니 이걸 키보드로 어떻게 해. 뭐 이걸 점프. 너희 키보드를 왜 다 없는 걸로 샀냐? 이게 아래 적게였어. 나도 몰랐어. 오오오오. 그러네. 야 이거 너무 감각적이다. 그러네. 감각적인데 플레이 플레이. 스페이스. 이거고 시프트가 다야? 점프는 뭐야? 점프가 이거. 시프트는 붙잡는 거. 거의 안 눌러도 돼. 마우스는 뭐야? 그냥 위치 방향? 카운터 스트라이크 안 해보셨어요? 안 해봤지. 총게임 안 해봤어요? 난 다 이걸로 하단 말이야. 해보면 알아. 그치 나도 패드야. 이게 고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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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는 건 뭐야 그럼? 이걸로? 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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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D. 쉽지 않은데? 와우랑 똑같네? 네. 와우야. 점프. 점프도 와우 스페이스잖아. 똑같네. 진짜 키보드로 이런 게임을 한 거는 정말 오랜만입니다. 언제까지 떨어져요? 60명을 모아야 돼요. 60명이 없어요. 60명? 이게 봇이 없어요. 다 무조건 사람이구나. 네. 진짜 억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 하나하나 집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요? 전 세계에서요? 다섯 명 모였다. 이거는 그냥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도착. 따라가서 도착하기. 진격의 트랙. 쉬워요. 저처럼 되고 싶어요? 응. 침천민처럼 되고 싶으면 열심히 안 돼. 안 그러면 못 돼. 열심히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침천민은 못 돼. 오케이 오케이. 휠은 쓸 필요 없지. 휠은 쓸 필요 없어. 휠 하면은 방향만 할 걸요? 이거는 방향만 할 걸요? 쉬프트는 뭐 잡는 거고. 쉬프트는 할 필요 없어. 스페이스 맞았어. 점프는? 스페이스? 마오는 똑같네. 와우 똑같다니까.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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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iRIRO Mg low ing. 어휴. 어휴. 아휴. 쉽지 않아요. 침천민처럼 되기 쉽지 않아? коли 옆방향이야. 어휴. 어휴. 오른쪽으로 간ком. 정방향. 허하. 아니 형이 지금. 컨벼어 웨이트 꼭꼭 탔잖아. 야. 나 최추 neurolog Yunぐ. 계속 맞아 어 계속 해머 해머 해머의 방향을 보고 역으로 하려면 안돼 거슬러 올라가면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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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왔어 어 턱걸이 턱걸이 아 이거 장난 아니네 1라운드를 어떻게 통과했지 오케이 오케이 턱걸이 했어 진짜 꼴등인데요 형 꼴등 안에 들어갔어요 딱 와 진짜 턱걸이인데요 아슬아슬하지요 1라운드가 좀 어려워요 원래 1라운드가 어려운거야 재능이 있는데요 원래 1라운드 통과 잘 못했어요 자요? 전 잘했죠 말하는게 말하는게 되게 대단한거라는 것처럼 근데 기준이 잘하는게 잡으면 안되죠 되게 재수없게 대답을 해 저는 잘하니까 인생 잘한거니 폴가이즈 1화 게임 각자 자신이 잘하는 게임으로 공격으로 붙는거 어때 그래요 그럼 다 성공 슬더스 한번 켜 슬더스? 그게 뭐지 슬더스가 뭐지 슬레이 슬더스가 뭐지 슬레이어 더 스파이어라고 제가 엄청 잘하는 게임이 있어요 형 뱀서 시키고싶다 아 뱀서? 그댐서 근데 그렇게 느려 펜치오려고 펜치오려고 피해요이구 전략적으로 잘 하야해 1등 야 이거 무야 침착맨처럼 대기 침착맨처럼 돼 다시 한 번 여기서 한 번 피해서 눈 피해서 자 점프점프 주먹 조심하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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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치 차려야 돼 자 공 내려옵니다 주먹 타이밍 잘 계산해야 된다 아코드엔 조심하시고 주먹 짜부 짜부 날라간다 주먹 왕왕왕왕 어려움만큼 상대방한테도 어렵습니다 자 왼쪽은 공 가운데는 아코드 오른쪽은 주먹 어디로 갈거야 어디로 갈거야 자 잠깐 쉬어주는거 중간에 쉬는 타이밍있잖아요 쉬는 타이밍이 기다렸다가 하는거죠 야 콤보로 때리기가 있어 무서운거야 띠용을 피해야돼 2명 들어갔구요 10명 남았습니다 자 침착하게 하나하고 쉬고 하나하고 쉬고 하는게 좋아요 하나하고 쉬고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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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다렸다가 어 기다렸다가 펀치 펀치 어 기다렸다가 펀치 펀치 이번엔 기다릴까 갈까 아 기다렸다가 침착하게 자 세자리 남았습니다 전문님 앞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옆으로 가면 더 빨리 가있죠 올라가질 못하자 전문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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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가야돼 위로가야돼 자 올라가서 야 여기 올라가서 사이로 전무의 선택 두전이 두전이 자강 두천 한전이 한전이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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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눈앞에서 전무 탈락 전무 탈락 개열받네 바로 앞에서 아 전무 탈락 야 바로 앞에서 개열받는다 와 직전이였는데 아 성공이 전무했어요 아 나쁘지않았어 아 열받네 자리를 바꾸죠 가운데로 하자 아 나 이런게 나름 재밌어 아 갑자기 나 승득생겼어 아 나 피지컬로 딸리다네 패드가 패드가 패드로하면 내가 다 뒤졌지 패드가 잠깐만 일단 나가 에? 구이아드도 재밌겠네요 아 근데 제가 그 그 뭐지? 이 테익스2 할 때 예? 패드 끊으라고 했을텐데 흫 못하는 사람은 키보드로 하는거라고 아니아니아니 킵? 패드로 해서 그 정도야 나 섬세하게 움직여야되가지구 패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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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드가 있으면 아 형도 패드로? 나는 이걸로 해야되 나는 이걸로 해야되 나는 이거 난 나도 패드가 이 뭐라고 그러죠 이 꼭지로 해야되 아 이거 스틱 스틱 음 소리를 좀 키워야되다 약간 패드로 해야되 네 이 양키센스들은 패드로 해야되 패드로 하는거 아마 권장할걸요 제작사에게도 그럼요 우리 와이프 봐봐요 대바다를 패드로 한다니까 오늘 쌓고 쌓고 있는거 아니에요? 아니 패드가 아니면 못해 아 그래요? 그래서 패드로 하는거 그러니까 맨날 뒤를 안 보고 뒤를 봐야되잖아 뒤를 보고 막 이래야되잖아 빨리빨리 눌리면서 예 안 보고 다녀야되 좋은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모래주머니 달고 뛰는 느낌이죠 그렇게 대바다를 어 됐다 A 플레이 어 됐어요 칙칙칙칙칙칙칙 어 주모윈 선수의 새로운 도전 A가 점프인가? 그렇겠지 뭐 아마 그럴거야 A랑 B중에 하나 있어요 뭐 중요하냐 그냥 가면 되지 좋아요 자 들어오시오 전세계의 선수들 들어오시오 태극전사 야 대한민국의 주펄 자 여기서 여기서 떨어지면 매국입니다 태극마크 달고 여기서 1등 못하면 매국이에요 아 요즘 공익광고중에 그거 되게 이상한거 나오더라 네 자 다 잘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대한민국 다 잘하는 사람들이 모였나 이상하던데 못하는 사람 아니 어떻게 다 잘해 못하는 사람들의 소유 받는 느낌 아 그니까 아 이상해 음 한국 드라마 너무 재밌어요 막 그거잖아 그 뭐야 거기에 나오잖아 국뽕 유튜브 같은데 미국이 뭐 놀랄 이유 근데 공익광고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TV 출연중에 한국을 비하한 일본 게스트에게 일침을 날린 뭐 유럽인 음악도 좋네 음악도 좋네 중국인의 망언에 뭐 한국인을 뭐 대신해서 말을 해준 미국인의 한마디 뭐 갑자기 무슨 얘기하는거야 국뽕 유튜브 국뽕 유튜브 국뽕 유튜브 한국인들이 뭐 베트맨 뭐 베트남 국뽕 유튜브도 있잖아요 아 있지 이게 좀 강나라 국뽕 잘 팔려 잘 팔려 조심해 나 조심해 나 타이밍 지켜 어 빠졌어 앞에 거기 어떻게 시야가 너무 좁아 아니 그 아니라 일부러 빠진거 아니야 시야가 너무 좁아 시야가 너무 좁아 키보드 하라니까 그냥 지금 왜 빠지는거에요? 못하면 키보드 하라고 밀잖아 저기 낮이 아 아니 어 어디에요? ETX2 시작했다 ETX2 시작했어 아 나 완전 알았어 내가 완전.. 지금 알면 어떻게 해 지금 알면 어떻해 나 완전 알았어 아 이거 쉽죠 ㅋ 오 좋아좋아좋아 아 잠깐만요 나 완전 알아서 지금이라도 키보드를 해 아유 이거 키보드 왜 쉬운데 키보드 왜 아니 근데 이제부터 슬슬 일부러 하는거 같아 아니야 아니야 캐릭터 잡히면 좀 그대로 하는게 있어 진짜 하나도 안웃겨요 나 진짜 제대로 하고 있어 나 재미없어 하나도 안웃겨 진짜로 제대로 해 아 진짜 안웃겨 캐릭터 잡지마 진짜 캐릭터 잡는게 아니고 아 나 진짜 완전 알아서 좋아좋아좋아 이쪽으로 도는게 좀 좋아 자좋아 이쪽으로 아 진짜 재미없어 딜도구간 왜이렇게 어려워 미친 딜도 아 진짜 좋아 욕나오네 아 진짜 욕나오네 아 초코송이 계속 맞네 아 진짜 욕나와 아니야 아니 그 일본 기자있어 옛날에 컵패드 했던 기자 컵패드 컵패드만큼 어렵다 아 안왔어 이제 아이씨 아 나 ETX2 할 때 같이 한거 있었거든요 이형 시점을 안봤어요 이런 느낌이었구나 난 계속 죽어가지고 무슨일이 있나 했는데 나는 와이프라 너무 재미있게 했어 다왔어 아 아우 진짜 ETX2 아니다 안봐 주변 시야가 없어 아니 이거 어떻게 통과해 주변 시야가 없나 원래 그게아니고 이 화면에서 정보를 안봐 주변 정보를 쉽지 않네 나와 안되겠다 안되겠어 침착맨 대기 실패 나가야되요 나가야되요 나가는거 ESC네 ESC 나가기 약간 일부러 하는거 같은데 건너뛰기 엔터 좀 일부러 하는거 같아 처음 두번은 진심이었는데 그다음부터 일부러 하는거 같아 진심으로 열심히 해봤어 형 근데 훨씬 쉬워요 이게 훨씬 쉽다고? 점프는 뭐야 형은 이걸로 안해봤잖아 훨씬 쉬워 아니 형은 잘할 수 있어 점퍼 A야? 시야가 이건가? 시야 안봐도 되구요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 시야 안봐도 되요? 오케이 오케이 뒤졌어 패드로 한번 해보겠어요 이번에는 아 키마가 더 쉬운데 호민형 키마를 한번 해봐요 키마가 뭐에요? 키보드 마우스 아 키마가 슬라이딩도 있어? 슬라이딩이 뭐야? 슬라이딩은 없어도 할 수 있어 뭔데? 나한테는 기술 안알려줘 X야? 오케이 어? B B B B B 여기선 B B B B B 점프가 A 였다고? 잡는거 뭐였어? 그건 안써도 돼 키보드가 Y야? 왜 안써도 돼? 슬라이딩 필요해 왜냐면 옛날에 썼었어 X고 잡는 거는 근데 아까 방금 안했잖아 까먹었어 잡기는 R T 이거야? 오른쪽 트리거네 키보드는 뭐야 키보드 키보드가 어딨어? 키보드로 슬라이딩 아 왜 형은 쉬운 맵이에요 쉬워보이는데 아니야 도는게 없잖아 쉬워보이는데 단순한데 근데 쉬우면 오히려 다른사람들도 쉬운거야 그렇지 그렇지 나 너무 어려운거 한거같애 달리기가 없나 대쉬 대쉬 근데 호민형 진짜 일부러 떨어지지 마세요 나 진짜 일부러 한거 아니에요 열심히 한거에요 아 이거구나 저거 필요하긴 해 빙탕오르 빙탕오르 피해서 기다렸다가 어디로 갈까요 좋아요 피해서 막혔네 빙탕오르 핫도그들도 막 지나가고있죠 이번에 여기 올라갈차례 빙탕오르 빙탕오르 빨리가서 어 끈적이 거의 다왔어 아 이거 너무 쉽잖아 뭐야 아 공간이 있어 아슬아슬 아하 두뇌풀가동 두뇌풀가동 얼마 안남았어요 아하 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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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기다리고자 아아아아 한명 마지막 한명이 아 아 언빌리버블 일부러 일부러 하신거 아니죠? 패드가 어렵다 키보드가 훨씬 낫죠 아까 아니 내가 봤을때 패드가 난거 같긴해 키보드로 한번 해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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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딩만 알면 될거 같은데 아 한번 해봐 키보드 아니 슬라이딩 아니 못하면 키보드로 해야돼 아니 슬라이딩 이건 내가 봤을때 슬라이딩이야 아니 못하면 키보드로 해야된다니까 나갔다 와야돼요? 나가야돼 이거 왜냐면 관전이 돼요 아이고 관전을 아휴 아니 왜냐면 키보드가 왜 좋으냐면은 이 조작이 버튼을 누르는거니까 키입력이 이제 웃기는거 안정적이란 말이야 알았어 이제 근데 이걸로 하면은 막 X대로 가 이게 이제 웃기는거는 못하면 키보드로 가야돼 이제 웃기는거 그만할게 그쵸? 그쵸? 패드가 더 쉽다니까 아까 그거보다 더 못할 수가 없는데 아니야 내가 어? 내가 페미콘부터 아니 그거보다 더 못할 수가 없는데 패드로 했었는데 근데 이 슬라이딩은 안아야돼 슬라이딩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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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였나? 요게 요거요? X 아니야? 아니 아까 Rt인가 그랬다고 Rt Rt는 아마 잡기일걸? 형 형 아까 그 슬라이딩 뭐에요? X 이거 봐 아 X지 나 슬라이딩만 알면은 끝났지 뭐 슬라이딩해서 점프했어야 돼 아까 거기 보니까 보여줄게 바로 요거 요거는 직관적이야 아까보다는 직관적이야 아까보다는 직관적이야 이거 어렵다는데? 어? 어렵다고 하네? 오우! 정신없어 오우! 정신없어 안 되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 내가 해봤는데 이거 쉬워 근데 이건 상관없어 나 어려우면 더 좋아 오히려 좋아 똑같이 못하니까 슬라이딩 연습 좀 하고 아 이게 있었구만 경직이 좀 있어 슬라이딩 비켜이너 bothered 비켜이너 더 중 나 좀 가자고 이 녀석들아 비켜 이 녀석들아 좋아 스타트 좋아 비켜 이 녀석들아 비켜 이 녀석들아 지금 상위권 잡으면 끝난다니까 공굴리기 피하고 쉽다 쉽다 쉬워 에이 잠깐 기다려 급할 거 없어요 아 좋아 좋아 피해서 안쪽으로 해서 슬라이드 한번 해보고 이중점프 오케이 건너가고 오케이 건너가고 아래도 있어 좋아 좋아 아래가 더 좋습니다 위로 가면 되죠 진짜 빠른거에요 자 뭐가 문제입니까 다 왔어요 결승선입니다 다 왔어 다 왔어 올라가서 점프 점프 돌아 돌아서 아 지금 몇명 남았어 다 왔어 안정권이야 10-5 얘들아 얘들아 에이그 10-5 그니까 아까 일부러 그런거야 아까 일부러 한거야 근데 한번 꼬이면 이거 좀 약간 답이 없어 한번 꼬이는 순간 맞네 어느 순간 이게 그 그 잃어버려 그 어떤 내 이성과 판단력을 잃어버린거 같아 이 테이크 수2때도 일부러 했어 제가 보니까 일부러는 아니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데 도는게 좀 어렵더라구 재밌다 이 게임 재밌어 이게 하면 몰입다 하기 전에는 뜨뜨비지근했어 그러네 이게 단순해서 좋아하나 이런게 좋아 난 이게 진짜 실제였으면 좋겠어 나 뛰고싶어 어 실제였으면 좋겠어 안 닫히게 해가지고 이 정도면 안 닫히지 밑에 그물 놓고 구알로 해도 재밌었거든 아이고 아이고 저거 뭐 입구간 온몸에다가 이렇게 풍선 달고 이렇게 안 닫히게 그치 뀨 뀨 뀨 오 저 안정적이야 점프 기울여 기울여 괜찮아 괜찮아 기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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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뭔가 안 나온다 아, 얘들 봐라 이거 웃긴다 이거 아 이거 여기 시작돋 위로 위로 아니 나 여기로 난 여기로에서 여기로 가 여기로에서 여기로 가 여기로에서 여기로 가 아 나 판단력 좋다 판단력 좋고 앞에서 기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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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같은 길 고집할 필요 없어 나는 나만의 길을 가 난 나만의 길을 가고 유연해야 돼 사골 유연하게 해 어 분홍으로 가나? 아 이런가? 사골 유연하게 해 잠깐만 여기 이어지면 여기 이어지면 아니요 gal다 기다렸다 기다렸다 아 안돼요 사골 유연하게 해 오케이 아 이게 좀 느리더라도 안 떨어지는 게 중요해 오케이 그렇습니다 안 떨어지는 게 되게 중요하네 중간은 가 그러면 통과거든 남았어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여기서 여기서 점프 전략적으로 노란색으로 하네 노란색으로 나 직진이야 직진 맨 오케이 오케이 여기선 이쪽이지 유연하게 애국자 애국자 애국플레이 이 테이크스2 때 일부랬구만 딜도에 약해네 애국 어 여유있어 여유있어 아 포인트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지금 계속 포인트로 투표를 할수 있는데 예측을 할수 있는데 지금 계속 골아봤고 떨어진다에 걸어가지고 아 미쳤다 미쳤고 나 이기면 계속하는거에요? 계속하는거에요 6개가 있어 판이 그래서 한명 남았다까지 하는거에요 이야 장난아이네 침착맨정도 돼야 3,4라운드 가는데 지금 3라운드로 가는거에요 2라운드 29명밖에 60명이상에서 반자로 떨어진거야 지금 나 다 잃었다 지금 나 너무 무시하는거 아니야? 다 잃었다 지금 여기는 이번에 떨어지겠지 하고 막 거는사람도 있을거야 어? 여기 그거네 나태지옥 나 나태지옥 강하죠 아래 떨어지기만 안 떨어지기만 버텨야돼 위에서 버텨야돼 진짜 나태지옥이야 여기서 안 떨어지게 계속 방해해 떨어지게 엎드리게 됐어야겠네 실패 11명 떨어지면 끝이야 아 진짜 이거는 살아남는게 그거야? 남들보다 잘하면 돼 상대평가 아래서 오는것도 있으니까 아래서 오는것도 있어요 아래서 오는것도 있어요 시야를 한번 돌려봐요 난 지금 이게 편해 이게 편하다고요? 아니 지금요 엎드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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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들아 비켜 이 녀석들아 엎드려야지 아 일어나야지 엎드려야지 점프해야지 일어나야지 엎드려야지 점프해야지 엎드려야지 근데 웃긴게 됐어 그런데 웃긴게 시야 이렇게 하고 해 이게 패드라고 하는게 특징이야 시야를 포기하는데 아니 이걸로 볼수 있어요 시야를 그런거지 지금 할 수 있는 정신이 없는거야 이야 다 잃었대 떨어진다고 봤던거에요 여덟명 성공 1분의3만 남았어요 지금 쇼앤프루브 하면 또 나 아니겠어 주앤프로브 증명하는거죠 증명이 하는거죠 보여주는거죠 빙빙돌이 아까 했던거 제가 여러분들 기다리실까봐 빨리 떨어졌던거 그거죠 일부러 떨어졌어? 네 하시니까 바로 한거에요 주앤프로브 해주시고 아 물좀 갖고 가야겠다 빙빙 물 물 뭐에요 저 바람은? 어우 왜이렇게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이건 뭐야 버티는거에요 버티는거야? 안떨어지면 돼요 나 버티는건 되게 잘하거든요 참는거 7명 떨어질 때까지 버티 어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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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떨어지면 안떨어지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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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망하네 너무 화망하게 화망하게 떨어졌는데 물 앞에서 먹어가지고 아 내가 나 때문이야? 예예예 나 때문이야?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집중력이 되게 떨어지는데 아이고 물 안먹었으면 우선 소인배다 아니야 조딘배 소인배 수준이 아니야 물 이슈요 물 없이유 소인배 노 자기볼 아니 나는 침물들 아잇씨 잠깐만 좋아 좋아 아 나가야돼 나가야돼 어떻게 나가지? 이 조금 영어로 나갔다 뭐야 재밌겠다 이거 이건 마지막일거야 스페이스 스페이스 나가기 들어봐 스페이스 저거는 위에서 부서져요 내가 지금 걸 수 있으면 난 풍경 떨어진다 이거 걸어 느낌이 와 건너뛰기도 엔터 스페이스 표시가 있어요 따라가서 하면 돼 플레이 에이 쥬형 때문에 기대치가 지금 쥬형 때문에 걸 수 있는 포인트가 없대 플레이 에이 뒤로 아니 날 믿었어야지 그냥 눌러도 돼 지금 플레이 버텐드 못 찾는 분입니다 돈 잘 거세요 벌 수 있는 돈이 없다고 지금 누군가한테 빨린 거야 어디로 간 거지 없어진 건 아니야 누군가 먹었어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누가 먹었어 지금 조용히 있는 거야 먹은 애들은 조용히 있는 거야 지금 잃은 애만 막 다 꼬놨다고 조용히 먹어가지고 먹고 있는 애들이 있다니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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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역배야 여긴 역배야 형 덕분에 포인트가 3배로 늘었다고 근데 지금 뭘 거는 거야 포인트 여기 시청할 때 형의 성공 실패에다가 지금 걸고 있어요 포인트를 걸 수가 있어 시청하면 포인트가 나와요 그게 뭘로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그냥 재미로 그냥 기분 걸고 보면 재밌어 이걸로 근데 뭐 이런 거 살 수 있어요 이모티콘 같은 거 중세 장애물 코스 43만 포인트였는데 17포인트 남았어 너가 그냥 여기서 계속 헤매다가 못 들어간 거 아니야 아 저거 어려워요 저거 한번 해보세요 진짜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공포의 저 회전국은 진짜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좀 나이도가 있어 ù이 이힐 바닥에 구멍도 조심하세요 두 가지를 신경 써야 됩니다 오잉 여기 어젙습니다 정말 화가 나요 와 веч remploi iam 한 번도 하였어요 여기 어젙습니다 Font 딱 Thank you 떨어졌는데 그렇죠? 이래 ани 여기가 sn 피드가 아하 알았어 아 여기서부터야? 아니야 아니야 한거야 저장된거야 아허 오케이 x4 알 sweeping 오케이 더 알았어 더 알았어 나 지금 완벽하게 알아서 오오오오오오오오오 attitudes 오오오오 오오오오 predict 오 오오오 오오오오 오灣 오오오 아우 아핫 알았지 알았지 나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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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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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알았어. 지금 나 더 알았어. 슬슬 고이론이 더 알았어. 고이론이 고개를 드는데요? 고이론.. 고이론이.. 고이론이.. 야 여기 어젯다니까? 더 알았어. 더 알았어 지금 나 더 알아버렸어. 더 알아버려? 점점 알고 있어. 점점 알아가고 있어. 고이론이 고개를 진짜 갑자기 잘합니다. 점점 알아가. 점점 알아가. 예스! 오 잘해요. 예스! 나한테 어렵다는 건 다른 사람한테도 어렵다는 거야. 아 그쵸? 예스! 아닙니다. 예스! 저건 어쩔 수 없어. 저건 계산사 하기에는 힘들고 잘 안 안나가야 돼. 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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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왔어. 오케이. 좋아. 이거 좋아! 오케이. 자자자. 오케이. 흔드는 턱 나무. 흔드는 턱 이름도 턱 나무. 오케이. 자 슬라이딩을 잘 유지해볼거 같은데. 오케이. 아하하하하 너무갔어. 11자리 남았고요? 너무갔어. 11자리.. 어 앞에 대충 보이는 것만 11명 넘어요. 앞에 보이는 것만 11명 넘어요. 9자리. 다 나홉 자리 다시 돌아오게 역주행 백패스 백패스 아 오케이 두 명 남았는데요 손 흔들고 있어요 두 명 자 한 명 안타깝게도 김뿡 작가님 1라운드 광탈하셨습니다 못하시면 키보드로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헤드가 나와 주호민 작가님으로 실력 한번 보여줘 괜찮아요? 벽 느끼실 텐데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나 벽 좀 느껴보자 아니 벽 느낌 좀 그런데 나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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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닌데 제가 두 판 통과했나요? 세 판? 아까 세 판 통과했죠? 그럼 오늘 최고 기록은 저죠? 어쨌든 세 판 통과하기 네 오늘 최고 기록은 어쨌든 저죠? 형 세 판 통과 못했어 두 판 통과했죠 세 판 통과했죠 두 판 통과했어 세 판 통과했어 자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라까지 갔어 사라 4라운드 가시면 4라운드까지 가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주펄의 벽을 넘어라 주펄의 벽을 넘어 진짜 비행기 그러는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아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자 가자 병건아 태극전사 병건아 한 4라운드에 진출한 주펄이 옵시다 나처럼 사시오 태극전사 침착맨에 이번 라운드 1등 하겠습니다 60명 중에 1등 예고 1등 예고 1등 차가 좀 자신있는 맵인가요? 어? 어? 어려워 어려워 보이는데요? 아 쉬워 쉬워 나태지옥이 지금 몇개가 헷갈려있는거야? 쉬워 쉬워 왜 이렇게 여기 뭐 바람개비가 많아? 뭔데? 쉬워 쉬워 아싸 개같이 쉽고 자 갑시다 마인드를 어 쉽게 가야돼 쉽게 멀리서 오는것까지 생각을 해야돼요 나태지옥 아이고 쳐줘 그래서 요걸 이용하는거야 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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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부스터 오케 만나 만나서 딱 보안 딱 이런거 해주는거에요 여기로 올라가야돼 아이고 아이고 저 쉬운거 아이고 아이고 저 쉬운거 아이고 잡는게 있네 잡는거 뭐지 아이고 아 잡는거 몰랐어 잡는거 잡는거 몰랐고 오케이 아 아주 쉬워요 자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가서 침착하게 하면 되요 야 여기여기 야 여기여기 여기 그냥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한거죠 하이파이브 한번 해주고 올라가면서 간단하게 자 여기 놓칠수 없죠 하이파이브 한번 해야죠 자 빠르게 쌩 자 올라가서 이쪽으로 여기는 위험있어 위험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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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지 이런거 자 여기서 자 마의 구간이다 여기 나태지옥 연속되는 나태지옥 아이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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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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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서 내가 일부러 떨으려고 웃기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못해가지고 내가 일부러 떨으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하려고 재밌었어 애들이 개못하네 접하는 개못해요 아무튼 이렇게 하는거에요 여러분들 제가 하는거 보시고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어렵게 보이겠지만 이 맵 자체가 좀 어려워요 알았어요 진땀증 목말라요? 물 많이 드세요 술 많이 드세요 이게 다 컴퓨터가 아니에요 다 사람이 하는거거든요 이게 어렵다는거야 땀을 얼마나 흘렸길래 급수분 보충 진짜로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위기를 만들고 자기가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엔터테인먼트를 완성시키는거 바로 하면서 재미없기 때문에 쉽게만 깨면 재미없어 빙고 재미없어 빙고 자 이렇게 하는겁니다 침착맨의 엔터테인먼트를 잘 지켜보세요 첫번째 어찌됐든 통과 두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쉽죠 자 엔터테인먼트 자 다음 나의 엔터테인먼트를 보여줄 수 있는 장소는 자 공개됩니다 자 시소에요 아 여기 제가 아주 훌륭하게 했던 시소 잘했어 균형 잡는걸 좋아해요 제거랑 비교하시면 아주 좋을거 같아요 기본적으로 천칭좌니까 천칭좌에 유리한 그 맵이라고 봐야돼 제가 전칭좌에 맞습니다 그쵸 맞아맞아 자 폴가이지라고 되어있는대로 도착하면은 되겠습니다 시소 균형 감각 남들이 가는것도 잘 보면서 가야돼 지금 현재 균형 감각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는데 어 내 X대로 가면 안되 이게 내 X대로 가면 남들이 많이 가는곳으로 가야돼 많이 가는곳으로 자 많이 가는곳으로 선을 따라가는 중앙에 선을 따라가는 작전 자 많이 가는곳으로 많이 가는곳으로 이렇게 되면은 나 많이 가는곳으로 이게 왜이렇게 태극무늬가 많아 한국인들인가 빨빨빨리파 태극무늬 많이 가는곳으로 많이가는곳으로 이게 그냥 안정적으로 한거에요 어렵지않아요 많이가는곳으로 야 장난아리다 이렇게 쉽게 한다고 많이가는곳으로 어 많이가는곳으로 가면 너무 쉽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가서 슬라이딩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면 되는거에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어? 추리구리? 오라오라오라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아 여기 타이밍 사람들이 보여주는 곳으로 가서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되니까 아까 점프 안하고 했던 판단 섹시했고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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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판단 점프에 스트라이딩 다섯 번째로 통과 아주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실까봐 일부러 못했는데 이번엔 제가 실력으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번 신경 써볼게요 아 나쁘지 않았죠? 섹시했죠? 어 강동구의 섹시가 이친창맨에 대단한 플레이 아주 잘 봤습니다 나이스샷 일부러 못했다는 얘기를 굳이 안 붙여도 되는데 일부러 뒤에다 붙인거봐 일부러 못했던거 아니 이번엔 저희 위기를 연출 안했어 그러게 다른 맛 평양냉면맛 아까는 함흥냉면맛 찍어놨 평양냉면맛 평양냉면맛 이번에는 뭐 원하세요? 매운맛 남도 매운맛 알싸한 맛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선 앞에서 일부러 희망고문하는 플레이어도 있는거에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두 명 남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죠 지금 뭐 보면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도 올 때까지 아 여의밖에 하려고 인성질 한 명 통과시키고 올 때쯤에 들어가면 마지막으로 들어가면서 게임이 끝 아주 깔끔하게 진짜 마지막에 들어오기 직전에 딱 들어오면 진짜 개월받겠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다음 메뉴는 지진다 독가스죠?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제가 일부러 일부러 1라운드에 위기를 연출했는데 더이상 혹시나 나도 모래주머니 이제 떼고 할게 희망고문을 제가 본의 아니게 해드렸다면 사과드리도록 알았어 알았어 바로가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통과하면 주퍼나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과연 지금 장면은 3라운드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자 빙탕후루 대작전이고요 우당탕탕퍼레이드 자 여기 어려워보인다 아까 이거 뭐 했던거죠 아주 쉽습니다 나쁘잖아요 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여기는 힐을 제가 다 숙지했기 때문에 3라운드부터는 장난아닙니다 여기서 서로 밀어서 써넣을 수도 있고 뻥이 있고 0.0.0.0 0.0.0.0 1등이 될 필요없어 욕심쟁이 바람기 서로 욕심 부리면 못 지나가는 바람기입니다 오케이 요기 요기 쏙쏙쏙 쏙쏙쏙 어 쏙쏙쏙 어 들어가서 쏙쏙쏙 기다렸다가 열어줘 달려가면서 나쁘지 않은 플레이 보여주면서 여기 지나가고 저기 지나가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당고를 지나 여기서 만나서 당고를 뚱뚱뚱뚱이 있네 기다렸다가 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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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서 아 저게 마카롱 같은건가? 당고네 당고 뭐야 6등 통과 깔끔하게 해주면서 칭찬을 아주 깔끔하게 외워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노잼으로 6등 들어가서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변건아 너 왜이렇게 빨리 들어갔어? 죄송합니다 신났어 아주 그냥 화나네 이 정도면 돼야 게임 스트리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발전했네 많이 발전했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침착말대조전 기대가 되실 텐데요 기대가 되실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갔었나요? 제가 여기까진 깼었죠 왜냐면 아까 3분의 1까지였으니까 여기까진 하셨다는 거예요 뻥이요 대포를 피해서 슬라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저도 처음하는 맵인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했다는 건 약간 약을 뿌리는 거? 보여주는 거였죠 아 오케이 오케이 쇼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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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앤프루프 지금 보니까 균형 잡는 거 같죠? 대포 날라올 때 대포에 맞춰서 균형 잡는 거 같아 아! 두 개가 더블 여덟 명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여덟 명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야야야야야 이게 뭐야? 자석인데? 뭐야? 아 이거? 아 한 번 보죠 한 번 보죠 한 번 보죠 한 번 봐요 자석 아 자석은 상관없네 그냥 날라오는 거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네 날라오는 피는 거 요거는 제가 아 다 여기서 다 다들 여기까지네 아 근데 인정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요거 못하는 거는 인정 아 뭐 처음 하는 맵이라니까 깔끔하게 인정할 거 인정해 알았어요 그래야지 이제 또 앞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 제가 바로 플레이를 했는데 뒤에서 하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어떤 분이 하실 거죠? 이렇게 김풍 작가님? 아 부담스러우셨던데 저 계속 그동안 요거를 끼고 있었는데 이제 고무줄 풀 것 같아요 아아 실례하니까 약간 조금 약간 조금 요거 고무줄 끼면서 약간 좀 이제 일부러 약간 머리주머니 착용을 했는데 아니 저거를 푸시면 될 핑계가 없으신데 아 지금 고무줄 풀옵니다 힘들텐데 자 나가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풍 작가님의 침착맨 플레이 뒤에 하는 걸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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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졌다 이제 이야 지금까지 저거 저 고무줄을 차고 타고 있었어요 장력 장력 100kg이 넘는 봉인 해제 봉인 해제 아 죽었습니다 이제 봉인 해제했습니다 죽었습니다 뒤졌다 돈까스 갑니다 아 뒤졌다 돈까스 하나 주문 들어왔습니다 뒤졌습니다 이게 왼손에 피가 통하기 시작한거잖아요 아 이제 이제서야 아 됐다 됐다 감각이 돌아온다 이 서늘한 감각 자 플레이 들어 들어와있습니다 김풍 작가님 손에 흑염령이 날뛰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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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줄을 공격하지마 너도 죽어 흑염룡 잘 진압을 했고 세상에 나쁜 흑염룡은 없다 흑염룡을 왼손에 흑염룡을 이용해서 이번 1라운드 깔끔하게 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흑염룡을 해방한 김봉 작가님의 나 오늘 해방할 줄 몰랐어요. 솔직히 얘기했어요 흑염룡은 쉽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3년만에 해방시켰는데 이 맵은 나름 힘든 맵인데 이걸 어떻게 이겨내실지가 관건이죠. 이게 한번 꺾입니다 신납니다. 벌써 신납니다. 신납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방향 따라가면 돼요 남들 가는 거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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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달려가는 신나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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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떨어져 전력적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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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일부러 일상으로 일상으로 조심하시고 아 지금 분위기 좋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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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인건 이상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 욕심부릴 필요가 없어 지나서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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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분 좋아 기분 좋고 요렇게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아하 점프 점프 오케이 깔끔해 깔끔해 프로브 이거 흑염룡 흑염룡 흑염룡이 몇 퍼센트 했나요 흑염룡이 사실 거의 한 건 없어 사실은 아직 안 했어 풀기만 했고 아직 개기만 했어 사실 아직까지 나 지금 흑염룡을 길들이는 중입니다 아 길들이는 중 안 돼 아 지금 지독버섬 아 물지마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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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방금은 김풍 작가님 100% 힘으로 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흑염룡이 방해를 무릅쓰고 하신 거네요 오히려 사실상 약간 조금 아직까지 얘가 힘들어 지금 흔들어나기가 다시 묶어버릴까 그냥 흑염룡한테 빨리 좀 협조를 해야 우리가 잘 통과할 수 있다고 좀 충고를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말 좀 들어 알았지? 오케이 자 이겨내야 됩니다 흑염룡 자 다음 다음 뭐죠? 장소는 지금 선정에 고심하고 있죠? 다음은 스카이라인 장애물 보스입니다 이건 뭔가 재밌겠다 이거 야 이건 저도 안 해봤어요 이건 약간 턴테이블 같은 거 저도 안 해봤는데 결승선은 가는 거네 어쨌든 간 이것도 남들 하는 거 따라 이거 좀 어려울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투표 그런 것일수록 나를 자극하죠 그리고 위기 순간에 흑염룡의 도움을 받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졌습니다 어우 복잡해 어어어 지금 흑염룡 어어어 핀벌드 해야 돼 해야 돼 자자자 이거 어려워 보이는데 자 자 앞으로 가요 일단 가 일단 가봐 용기 내서 용기 내서 어 뭔지 어떻게 올라가야 되지 계속 눌러 카드 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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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같은 곳이야 욱 Tout 와 TION 니가 도움을 요청해보시죠 아 이게 지금с 오케이 자 거기로 가면 안되구나 달려다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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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염예요! 흑염! 흑염! 도와줘! 흑염! 흑염! 도와줘! 흑염! 흑염! 가자! 흑염! 흑염! 너의 도움을 필요하다. 너의 도움을 필요하다. 흑염! 너야 너너너너! 가자! 오케이! 그러치! 미리 할 필요는 없어. 보고해도 돼. 미리 할 필요는 없어. 미래 할 필요는 없어. 자, 가고? 한쪽으로고. 방탈출 게임! 돈 안내고 방탈출 게임 하는구나. 아하! 여기야! 아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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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오케이 부딪치면 안돼 오케이 이러고 간다 이거지 오케이 신난다 오케이 아 너무 재밌다 신분을 이용해서 탄력을 이용해서 왼쪽 아하하 왼쪽으로 가야지 오채 아라씨 아래 근데 이게 어려워가지고 애들이 다 당황했네 당황했어 당황했어 오히려 모두가 처음인게 나한테는 유리하네 나도 처음이니까 오히려 다 어렵다면 나한테는 오히려 유별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스테이지라고 모모로 실력으로 결과로 아! 잠깐만 알았어 알았어 이러지마 혼란해 숙주가 죽으면 너도 죽어 잘한거 알았어 알았어 밀어밀어도 몇마리 넘쳐주세요 칭찬해달라고 잘했다 칭찬해달라고 안되겠네 세끼요 21명 남았습니다 우리까지 똑같아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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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거죠 3단계 갑니다 우리는 4단계에서 죽었고 3단계 가는거죠 근데 되게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거의 3단계랑 비슷한데 아 여기서 떨어지는게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은 그쵸 왜냐면 도착을 더 많이 안할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떨어지면 스테이지가 건너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3분의 1이 남았잖아요 우리랑 비슷하다고 이거다 이거다 야 이거 나라면 X버튼을 이용해 나라면 저거 슬라이딩이거든요 이걸 해낸 다음에 김풍 작가님 비로소 저를 넘어섰다고 엎드려서 피하거든요 원래 포타나 칼때는 엎드려야되거든요 엎드려야지 엎드려 엎드려야죠 엎드려 엎드려 엎드렸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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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너무 남발하면 위험해 아 다른사람이 이 악물고 버티는데요 엎드려 안 돼 안 돼 안 돼 위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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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다니지 말 점프다니지 2명 떨어졌어 6명 저 아래 떨어졌다 저 아래 떨어졌다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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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3명 5명 떨어지면 끝이야 5명 앞으로 5명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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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너무 가면 다 통과 시켜줄 수도 있어 으아하아 으아하 택하이 택하이 왕건이 왕건이가 콕콕 오 크다 이거 크다 스티커가 붙어 있어 진짜로 리얼하게 스티커 붙어 있어 리얼해 잘 피하고 아무도 안 떨어져 3명 밖에 안 떨어졌어 오케이 시간이 지나서 그냥 통과 절대 통과 아 그러네 이겨냈어 침척맨이 벽을 넘어간거잖아 침척맨이 벽을 넘은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흑염룡과 흑염룡 흑염룡 날아오는 과일 피해자 대포에 강한 김풍 작가님인데 결승전에 가야되요 대포에 강하기 때문에 과일에 강하기 때문에 식재료에 강한 요리가 김풍 작가님인데 이거는 너무 단순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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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과일 대포를 피해서 대포는 내가 전문이지 대포 전문가입니다 여기는 엎드리기 잘 이용하는게 좋을거같아 엎드리기를 과일이 막 미친듯이 날아가요 바닥에 떨어지면 끝이에요 엎드스패 하는게 나아 점프하지마 뒤가 짧아지네 컨베어벨트가 있어서 뒤를 보지마 슬라이딩하면 경직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안하는게 나을거같아 경직이 있어서 맞아서 날아갈거 같으면 이거 점프해야되 오케오케 아 나쁘지않아 열한명만 들어갈수있습니다 어 좋아좋아 오 잘패는데 요정도 괜찮아 점프점프 점프는 안돼 아 점프 눌렀는데 흑염룡 아 오른쪽이 아니야 흑염룡이야 아 오른쪽은 김풍 작가님이었어 왼쪽이 흑염룡인데 아 열받는다 염룡아 염룡아 니가 조종 더 잘해야된다 어 풍이형 지금 폐급이야 염룡아 니가 조종 더 잘해서 뛸 상황을 만들지마 그냥 어 다왔어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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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나왔어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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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아 까비 아 나쁘지않았다 나쁘지않었어 나쁘지않았어 나 관련 아 아깝습니다 대단한데오 다시 흑염룡은 봉인하자 봉인하세요 봉인하자 아 이여석은 아 ук 아 추억은 아니었으면 통과했을꺼 같은데 지금 현재 1등은 김풍 작가님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17명 남았을 때까지 하셨기 때문에 18명인가? 17명 남았을 때까지 하셨기 때문에 1등으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충호윤 작가님 도전? 아니요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딱 깔끔하게 헤베 인정? 인정하겠어요? 헤베 인정? 흑밑펄? 흑밑펄이겠죠 아! 흑염용 밑에 펄이다 나한테는 아니다 흑염용 숙주니까 결국 관리자가 풍형이니까 풍 및 펄 아니에요?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흑염용이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펄 및 풍? 흑염용이 다 했다고 펄 및 풍? 흑 및 풍! 흑 및 풍! 풍 및 펄! 흑 및 풍! 풍 및 펄! 이렇게 가르쳐겠습니다 됐습니다 빨간게 진짜 훌륭한 게임이네요 이거 비싸게 팔릴만 하네 자기도 모르게 몰입하게 되죠 몰입한다 처음엔 사실 뜨뜨미지근했습니다 하지만 하다보면 몰입하게 되네 이게 내가 좋아하는 물리엔진이야 묶인 물리엔진이야 그러니까 이거 재밌잖아 이런 거 재밌어 더더구나 무료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긴 세상 좋아졌어 옛날에 이런 거를 공짜로 할 세상이 전기세만 내면 전기세만 내면 옛날에는 와라이즈에서 공짜로 했어요 아... 와라이즈에서 하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옛날이랑도 달라요 나는 항상 50원 내고 하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ADSL인가? DS 뭐지? ADSL 어 그 시절 그 시절 와라이즈 시절 어... 자... 여기 뱀파이어 서바이버도 있고 아 그... 캡콤 그것도 있습니다 캡콤 캡콤 뭐 있어요? 캡콤 앞으로 감싸우는 거 제가 옛날에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잔뜩 있어요 뭐 그... 캡틴 커만더도 있어요 그래? 셋이 할만한 거 좀 재밌는 거 없을까잉? 여기 있죠 캡콤 여기 엄청 많아요 캡틴 커만더랑... 우리 스틱 같은 것도 좀 있으면 재밌을텐데 아 스틱도 한번 구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뭐지? 삼... 무슨... 어디 꺼더라? 심... 심악산인가? 심악산? 심악산? 파주에 있는 심악산? 아니 말고 말고 그 이거 이거... 이거 컨트롤러가 좀 좋은 거 있어 우리나라 거 으음... 아 이거 뭐지? 산뜩더가요? 어... 아니 뭐지 이게? 삼... 삼... 산덕산인가? 삼덕사 삼덕사 삼덕사라는 데서 만든... 삼덕사에서 만든 이게 있어 삼뜨억사? 삼뜨억사 뜨억이라니요 좋아... 삼덕... 되게 저리는 같지 않아요? 삼덕사 이게 무슨 게임이야? 너무 이쁘다 그림이 아니 이건 모험집이야 모험집 그니까 이 캡콤의 그림 제가 있어 난 캡콤 너무 좋아 나 집에 이거 일러집이 두 개나 있어 캡콤 일러집이 두 개나 있어 여기 다 있습니다 오프라임 버거 파이널 파이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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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업드래곤스 이거는 그 옛날에 아 이게 원래 던전의 드래곤의 건이 전신이야 전신 여기도 여러가지 클래스가 있고 그치 그치 이것도 4인용 가능하잖아 예 3인용도 되지 않나 이거? 됐네 3인용 3인용 됐네 요거 해도 되고 여기에 그 던전 드래곤에 나오는 용 같은 모습의 보스가 있었어요 맞아 그러면은 우리 둘은 패드로 하고 침착맨 키보드? 아 그렇게 됐네 됐네 캡틴 커만더도 3명이다 캡틴 커만더 캡틴 커만더 어 이거 그거 아니야 그 왕 아더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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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더 이것도 업그레이드 되죠 업그레이드 세명이 되요 이거는 되게 좋아하나 삼국지 삼국지 천지를 먹다 천지를 먹다 아 이거는 앞으로 가로 싸우는 기계 있어요 앞으로 가로 싸우는 기계 두두두두두두두두둑 하다가 아 이러면 안돼 두두두두둑 이거 하면 안돼 두두둑 두두둑 잠깐만요 경고 드리겠습니다 너무 흥분하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진정하세요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폴가지 가지고 너무 뽕이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폴가지가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폴가지가 위험해 위험해 폴가지가 약간 위험하네 순기능도 있지만 안 좋은 기능도 있어요 그러네 역기능도 있어요 요거 합니다 좋게 그 까만색 패드도 좀 꺼내주시겠어요 아 까만색 흑패드 흑패드 백패드 흑패드 하셔야 될거 같아요 흑암용 아냐아냐아냐 약간 밸런스 마시마자 아니라 백패드가 있어 백패드 그정도 패드 주세요 둘 다 길이는 똑같지? 똑같은데 참고로 흑패드가 좀 더 좋습니다 상관없어 좀 더 좋아요 이게 근본이야 엑스박스 엑스박스 패드 좋아요 똑같은거 아니야? 똑같은 이게 제가 아마 상관없어 더 좋다는게 뭐가 좋은거야? 더 기민하게 반응합니다 왜? 아 패드들 듣는데서 그런소를 어떻게해 야 너 아 죄송합니다 검은패드가 이를 잘하오 하얀패드가 이를 잘하오 저기 잠시만 뒤에서 어 잠시만 사실은 흑패드가 일도 잘합니다 아 패드 이걸 아니 왜 이렇게 멀리와서 얘기하니까 패드도 상관없어 상관없어 아 이게 이게 문제네 왜 짧아? 앞에 앞에다 꽂아가지고 다 부족해 하지만 아 포트가 부족해 포트가 없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져가시고 키보드는 제가 가져가고요 마우스를 제가 뺐어요 덱인데? 마우스가 없어야 돼 마우스가 마우스 없이 간다 키보드 키보드 들어가볼까요? 혼자 wants 스포츠 쫄 아니잖아 스타트 백 백인데 컨티뉴 아 여기는 자동이야 지금 봐야돼 이거 그렇지 그렇지 이거부터 하는거지 우리가 들어보려면 어 나 1p야 나는 얍실하게 활 쏘는거 좋아하지만 한 명은 활 쏘야돼 아니든 활이든 법 쏘든 하나 있어야돼 어? 노시그널 어 됐다 어? 왜? 저 키가 없어 키 컨트롤 세팅 키보드 A B 점프 A W J J K 패드 저거 쓸 수 있는거 아니야? 아 저거는 스위치형이야? 백 F1으로 들어와야돼 너 F1 둘러 컨티뉴 형이 해주시고 할까? 컨티뉴? 백 F1으로 들어오세요 아이씨 둘다 왜 갑자기 F1이 안된다고? F1이 왜 안돼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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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왜 안돼 아 붙어도 안된다고? 스페이스북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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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니 아 이게 나야 한 명이 안했어 지금 나 우리 둘이 하고있어 아니네 키보드 한 번 엔터 엔터 J K 안돼 다시 다시 컨트롤러 세팅 A A자 셰팅 셰팅 아 그건 내용이야 니가 해야돼 다시 아우우 다시 셰팅 F1이 지금 활성화가 안되있어 F1이 지금 시커메잖아 그래 왜 시커메해 왜지? 키보드랑 이거 동시에 안되나? 아 이게 하나가면 이게 막히나? 막히나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지 스탯 버튼 다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안돼 안먹혀 헐 마우스가 마우스도 안되지 지금 게임 시작해서 안되는거야? 아니지 그게 아니라 패드가 없으면 안되는거잖아 패드 없으면 안된다고? F1은 못 바꿔서 그렇대 F1을 F1이 왜 말을 안들어? 몰라 키보드로 먼저 시작하고 난입해야 된대 그러자 둘 다 지금 라스트 찡기찡기찡기 나가 나가 괜찮아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흥분하지마 흥분하지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침착하지마 음악이 좋아 일단 그 트리트 고른데 까지 가봐 응 F1 오케이 난 했어 나 들어간다 아니 어 여기서 난입하면 돼? 아니지 나도 나 들어갔어 나 철특맨이야 F1 안돼 형이 스타트로 들어오면 되는데 난 나 지금 나야 지금 어 내가 안됐어 내가 또 안됐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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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한거잖아 내가 했는데 이걸 하면 뺏어가는거 같아 아 그니까 이것만 하면 이것만 되고 키보드는 키보드만 하면 되고 이런거 같아 진짜? 아니 왜냐면 3P가 나의 생각이야 나의 생각이야 3P로 고를 수 있게 만들어놨잖아 저부터 그게 안된다고 말이 안되나 패드가 3개 있어야 되는거야? 패드가 3개 있어야 되는지 저거 패드 쓸 수 있지 않아? 될거 같은데 한번 해볼게 저거 근데 이거 포질데가 없어 이거 앞에 다 사실 마우스도 빼가지고 에헤이 아 키보드도 뺄까? 그치 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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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3P다가 가고 제가 먼저 해볼게요 건들지 말고 그냥 안 건들어 합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자 F1 자 F1인데 자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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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세트 3P 에... A랑 A랑 S A랑 S OK 3P 3P 맞아요 잠깐만 A랑 A랑 OK 됐어요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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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요 나 들어왔어 내걸 뺏어 이게 나야 내가 뺏어가는구나 아... 주의자 근데 왜 뺏어가? 3P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거야? 그니까 형이 스타트를 눌러야되는거야? 그니까 형이 스타트를 눌러야되는거야? 각자 스타트를 눌러야되는거야? 내가 눌렀어 눌렀다가 내가 가져가는거야 이상하게 세팅을 해놨네 그렇네 아니 근데 3P를 할 수 있긴 해놨잖아 근데 애초부터 이... 이... 이거는... 이 게임사가 잘못한거야 이거는 이거는 저거... 저거를 패드로 한번 해볼게 누님이 내가 봤을때 어? 이걸 키보드로 한다고? 마... 말도 안돼 야 그냥 이거 패드로만 사기 설정해놔 라고 한거 아닐까요? 아... 키보드까지 빼고 있어 미쳤다 패드가 3개? 이거 못말려요 이거 게임기에요 더이상 컴퓨터 아닙니다 그러네 이 컴퓨터도 지금 야 이거 야 나 이거 돼 이래도 돼? 컴퓨터가... 야 나 이거 내 컴퓨터로서 내가 이렇게 사도 되나? 심지어 이거 짧아 짧아? 어? 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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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용으로 땡... 진 título 스타트 자 들어와봐요 IP 어... EP? 스타트 스타트 아 근데?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 contagious 자 이게 연결된게ام 맞아 근데? 인식은 한게맞아 띵뚜루딩 띵뚜루띵 이거는 프로콘이라서 안되나? 닌텐도꺼랑 원래 된대 프로콘도 아.. 아.. 나 구경했다가 한복만 시켜주네 나 구경할때니까 아니 셋이 나면 의미가 없지 아 나 구경할테니까 한몫만 시켜줘 셋이 나면 의미가 없지 아니면 우리 뭐 격투게임같은거 할까? 이긴 사람끼리 계속 지면 스티프트파이터 할까? 나 개잘하는데 여러분 괜찮겠어요? 스티프트파이터? 나 확단을 쓸줄 아냐? 아예 껐다 켜 아예 껐다가 ESC ESC 어떻게나 ESC를 눌러야지 이걸로? 이걸로? 뭐 눌렀어요? 퀵! 백 A를 눌러야지 A를 눌러야돼 무 말고 Yes를 해야지 엑시트를 해야지 약간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아 근데 잠깐 흥분좀 알아앉혀 몇은자라 몇은자라? 아직도 저기 왜왜왜왜 하고싶어서 하고싶어서 아 근데 키보드를 빼가지고 잠깐만 아우 야 이거 야 중간에 이거 허브 하나 USB가 모자라 허브 하나 갖고 올게 집에 있는거 어디 있을거야 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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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자 이게 클릭이야 바로 뽑아 하하하하 노시그널 노시그널 원래 나와 예스 시그널 내가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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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먼저 해버렸네 A 아 그 패드가 안되네 A가 이 어? 어? A가 이거야 너는 이게 A야 얘랑 얘랑 형이 눌러서 나간다 아니 너가 안 눌렀어 나 안 눌렀어 십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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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되네 아니 일단 들어가줘야돼 뭐야 갑자기 어떻게 되냐 아까 되긴 됐는데 너가 어? 소리났는데 지금 연결이 됐다는거 그죠 어? 오케이 소리났는데 소리가 연결이 됐다는거야 키가 안먹어 어? 프로폰 연결은 상태로 스팀 켜야된대 어 스팀을 껐다 켜야돼 얘는 얘는 켜놓고 있어야돼 그냥 키보드에 못해 마우스에 못해 E-P 세팅 E-P 세팅 얘가 E-P야 형은 왜 다른건 안먹어? 지금 너가 몰라? 너가 너가 하면서 그래 너가 지금 나 안되는데 셋다 안돼 셋다 안돼 쎄장 하지마 에잇 아저씨 환불해줘요 안돼 무합시에 정전나면 꼬맹이들이 뒤에 서있다가 정전 나면 앉잖아 갑자기 그래서 저도요 저도 거졌어요 갑자기 게임 안하고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와가지고 뒤통수를 아까보다도 보고 있었어 근데 안보고 있었어 그냥 때려본거 맞았어요 근데 딱 맞아 딱 맞아 너 옛날 게임들은 음악이 미쳤어 옛날 음악들은 박력이 있다 박력이 있어 전기기타만 울잖아 두분이 사고 계신거야 아니야 벌써 9시야? 9시야 이제 애들이 울어? 아니 안 울어요 늑대야 왜 울어 애들이 밥만 되면 울어 좋아요 아 이거 좀 아쉽다 다음에 약간 이런거 스틱같은거를 유명하게 팔더라고 요즘 그리그 되게 싸 싸 스틱 아 아쉽네 아쉽구만 버츄얼파이터로 내가 한 수 가르쳐주려고 버퍼? 버퍼 너 뭐하는데 아키라 분격 은신 쌍호자 아 아키라 나 레이레이레 레이? 레이올롱? 라이었나? 레이지 레이레이 아 사귄 좀 해야되는데 난 카게도 잘하는데 그 닌자 닌자 아 닌자 나는 얘랑 그거뭐지? 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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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슬링하는 친구 울프 자이언트 스윙하면 에너지 3분의 2다로 자이언트 스윙 한번 하려고 들기 처맞잖아 어떻게든 자이언트 스윙 한번 해보려고 그거하면 저도 만족 나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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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프리 아유 재프리 노래는 한 곡 하나씩 하고 가요 노래 좋다 노래하려면 봐야돼 상관인가봐 아 여기 또 만들어낸 노래 노래 좋지 노래해 아 내일은 먹겠지 내일은 먹겠지 내일은 먹겠지 오케이 내일은 먹다 내일은 저는 되게 특이한 손님이 놀러와서 같이 방송을 누구? 지호지방시라고 어? 지호지방시? 예 왜 많이 들어봤지 왜? 음 특이한 분이에요 뭐 뭐 뭐 하시는 분 얼마 전에 한번 뵀거든요 음악 하시는 분이던가 음악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지호지방시가 이제 저희 작업실에 놀러와서 뭐 어떻게 뭐 하시는 분이 그분은 뭐 하려고 뭐 하려고 했는데 내일 알아보려구요 어떤 사람인지 아 이게 저도 약간 좀 인터뷰 같은거야? 궁금해서 예예 아 그렇구만 음 카시오 그 키보드를 탁 내가 좋아하는 빨간색 키보드가 있는거야 너무 예쁜게 빨간색 키보드 건반이요? 예 888건인데 이게 빨간색이 너무 예쁘길래 네 사야겠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했는데 갑자기 전화와가지고 저기 빨간색이 없는데 아이고 괜찮을까요 그럼 내가 그거를 너무 사고 싶어지죠 더 더 사고 싶지 나도 참을 수가 없는데 빨간색 사려고 이게 안 맞는건데요 업되는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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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즘은 진짜 반도체 이슈나 이런가지 때문에 없대 뭐 그래서 그냥 흰색도 있고 흰색도 이쁘긴 해 그래가지고 아 그냥 살까 손가락이 지금 가만히는 못있어 피부드 이거 건반치고 싶어가지고요 건반치고 싶어가지고 당근에서 사시죠 아니 중고를 샀는데 예를 들면은 갑자기 다 괜찮은데 갑자기 키보드 하나가 이렇게 눌렀더니 띄웅 올라온다 이런식이면 좀 짜증나거든요 그렇군요 요러면 좀 짜증나 요런거 그렇기 때문에 가리틱쇼 한번 하실래요 가리틱쇼 가리틱쇼 그린그레스토에서 맞추기 그거 안돼 그녀에너지는 없어 맞아 지금은 그녀에너지는 없어 지금 상가가 다 열었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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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좋아 상가가 열었다는건 좋은일입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의 보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자 살짝 아쉽게 끝나는게 오래가는 비결이에요. 약간 아쉬울 때 다음에 또 오고싶어요. 모든거 다 해소해버리면 다음에 여러분들 살짝 포만감 느끼면 다음에는 아쉬워야 파인 라이닝이다. 뭔가 배부르면 너무 안돼. 배부르면 기분 나빠. 우리가 파인 라이닝이었어요? 나 처음 알았어요. 제대로 코스 3 먹었어 지금. 게임까지 갔잖아. 파인 라이플 아저씨 파인. 파인을 담당하고 있는. PPF 아저씨. PPF.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 바이. 하이와 바이. 이거 왜 안가. 고장난거 아냐 컴퓨터? 컴퓨터 고장났어. 컴퓨터 고장났네. 와 이거 되게 그림 보리아마 아키라 스타일로. 팬하트 맛집입니다. 엔딩 크레딧이 또 나옵니다 아직 방송 안 끝났습니다 오늘 방송에 도움을 주신 분들입니다 비트 후어 롯데오슨 롯데오슨 하자고 한 얘기에요 아 진짜 알았어 쯧 뚜둣뚜둣 오늘이 월요일인게 너무 좋다 흠 오늘이 월요일인게 흠 오늘 직전에 그냥 싫겠지 월요병 난 월요일만 기다려 월요일 좋아~~ 최고로 좋아~~ 하하하하하 난 월요일이 너무 좋아 하하하하하 똑같애 나도 월요일이 좋아 사랑해요 나도 월요일이 좋다고 하하하하 너도 좀 니 별가야? 하하하하 뚜둣뚱뚱이 누가 풍풍이야 하하하하 너 풍풍이냐고 하하하하 그만 좀 해 스펀지밥 시끄러워 죽겠어 하하하하 자본입고 자본입고 우와 똑같애 너 때문에 살 수가 없어 야 뀨린은 좋겠다 아빠가 동화책 읽어주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뀨린은 얼마나 좋을까 아빠가 동화책도 읽어주고 정말 정말 좋겠어 그치 뀨린은 듣는 스펀지밥 공짜로 듣는 아 이건 핑거제이크입니다 크아 방금 전에 아니 정말 뀨린은 너무너무 좋겠다 아 내가 누구냐고 나는 어른대만이야 하하하하하하 난 약간 좀 기분이 좋을 때 이렇게 해 나도 할 수 있는 거 있어 뭐야 옥터넛 알아요? 어 옥터넛 옥터넛 대장 대장 오고 풍경은 모르겠다 옥터넛까지 알게 되죠 알게 되죠 알게 되죠 옥터넛은 나중에 알게 되죠 또 있습니다 잘자 핏 잘자 제이크 잘자 제이크 잘자 핏 잘자 제이크 잘자 핏 잘자 핏 잘자 핏 잘자 핏 아유 귀여워 마나 보면 많이 따라 하겠지 이런거 안녕 안녕 잘자 얘들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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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